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닮아 혈맹론 2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지난번에 허공은 이름일 뿐 모양이나 형상이 없어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이렇듯 허공을 잡을 수 없듯이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을 수는 결코 없다. 부처는 스스로의 마음으로 깨달아 얻는 것이거늘 마음을 떠나 어찌 따로 부처를 찾겠는가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허공이라는 것은 이름만 있잖아요. 근데 이름만 있지 허공은 이름만 있지 모양이 없죠. 허공은 모양이 없고 또 형상이 없어요. 없어서 허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허공을 버릴려야 버릴 수도 없습니다. 허공을 취하거나 버릴 수가 없어요. 취부득 사부득이다. 여러분이 돈을 탁 벌었어요. 영영에 태어나서 돈을 벌었어요. 내가 취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꺼다 이렇게 내가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이 많아 이럴 수는 있어요 생각으로. 근데 실제 내가 취한 겁니까? 아파트를 내가 샀어요. 서울에 아파트를 샀어요. 그 아파트가 진짜 내건가요? 여러분이 죽으면 그 아파트 짊어지고 가실거에요? 거기 그냥 잠깐 사는거 아닌가요? 잠깐 빌려 그냥 빌린거죠. 내가 샀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냥 월세야 이런 사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전부 다 한생 그냥 임대로 사는거죠. 임시로 빌려서 사는거지 실제 내께 있냔 말이에요. 그 집이 그거 다 생각이잖아요. 내꺼다 내꺼 아니다. 이게 생각이잖아요. 취할 수 없는데 우리는 취했다고 생각하는거에요. 내가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실제 가진거에요. 가졌다고 관념으로. 도대체 뭐가 가진거에요? 옛날 영화같은거 보면 임금이나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은 싫은데 내가 강제로 데리고 살았다. 싫지만 결혼을 했다. 그럼 가진거에요? 마음을 갖지 못했어도 가진건가? 그럼 이게 관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가진거냐? 실제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뭐 하나도 가질 수 없어요. 티끌하나도. 물을 내가 이게 내 물이야 이래서 마셨다고 하는데 이 물이 진짜 내거냔 말이에요. 취할 수 없어요. 잠깐 왔다가 빠져나갈건데요. 이 호공법신의 우리의 진정한 본성의 자리에서 본다면 무엇 하나 취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버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무엇 하나 부족한게 또 없어요. 언제나 이렇게 완전해요. 완전히 완전한 자비와 사랑 완전한 어떤 보살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가득 차있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누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여러분에게 공기를 싹 빼앗았어요. 아니면 여러분을 어떤 진공상태에 탁 집어넣는다 그거 얼마나 고통이 아니라 죽는거죠. 그냥 여러분에게 공기를 빼앗겠다. 그럼 죽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주면 나는 숨 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러면 얼마면은 바꾸겠어요.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내가 일단 숨부터 쉬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 막 돈 수백억 수천억 벗는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누가 당장에 칼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하면 당장 죽을텐데 아니 뭐 백억 재산이 문제겠어요. 지금 내가 살고 봐야지 일단 준다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다라는 이것을 여러분 숨쉬는데 공기에게 돈 줘봤습니까? 이 숨쉬는데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배상을 하셨나요? 한 번도 이거 그냥 그냥 공짜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건데 공짜로 받았단 말이에요. 공짜로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거는 돈 주고 사요. 자동차, 백 이런거 있잖아요. 취할 수도 없는거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거 뭐 화장품을 넣어 다니는데 뭐 백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나 5만원짜리 넣어가지고 다니나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이제 관념 때문에, 생각 때문에 왜 이걸 비싼걸 딱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자동차 비싼거에서 딱 내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친구들이 팍! 비싼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문 딱 열고 딱 내리면 게임 끝이래요. 사람이 그냥 차를 딱 보고 벌써 일단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비싼 차를 사잖아요. 내가 사업하는데 돈을 용만큼밖에 못 벌어도 차는 비싼걸 사야 사업을 할 수 있대요. 그래야 이거 수주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 상당히 내가 내 인생을 안 살아요. 내가 남의 눈치 보는 인생만 평생 살아요. 내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그거 사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행복해 보이려고, 남들에게 있어 보이려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보이려고 그러려고 한평생 아동바동해요. 그냥 자기면 됐는데 그런 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게 눈치 보고 산단 말이에요. 주변 인식하며 살고 그러니까 내면이 허한 거죠. 그 남들의 말이나 눈빛이나 이런 거에 맨날 휘둘리며 사는 거예요. 당당한 자기 중심이 없고 진짜 귀한 거는 너무나도 놀랍도록 감사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본질은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한 너무나도 자비로운 대자대비의 보살핌을 받고 있어요. 이 공기가 우리를 이렇게 숨쉬게 해준다라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놀랍게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이 없는 시력이 나간 사람에게는 비할 수 없는 감사함이고 감동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물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 이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어떤 영화인가에 보니까 미래에는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의 계급에 따라서 물의 양을 이렇게 통제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 거 살짝 봤는데 이렇게 물이 무제한으로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닌가요? 더구나 이 맑은 물이 정말 우리 환경위기에 미래에 정말 물이 없는 시대라면 물 못 먹으면 죽을 텐데 이게 고작 500원, 700원밖에 안 해요. 마트에서 물 하나 500리터짜리 물 하나 사는데 얼마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공공 아무데나 가도 그냥 공짜로 물 먹을 수 있잖아요. 정수기 물을. 깨끗한 정수기 물을. 돈 안 드리게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목말라서 죽을 사막에서 사막길을 걷다 목말라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 하나가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 재산을 주고라도 내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 물 한 모금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전 재산을 주고도 안 바꿀 만한 그 귀한 걸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도 않게 너무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맨날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물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 물에 대한 감사함 또 이 우주법기에 대한 감사함 물이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모든 우주 전체 모든 연결된 사람들 모두 모두에게 감사하면서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불평불만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나는 왜 남들처럼 무슨 비싼 부패 가서 아니면 비싼 집에 돈이 없어서 요리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비교로 따지기 시작한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본인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먹는 누군가를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산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마운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이거는 신세 한탄한다는 건 진짜 어리석어도 너무 심하게 어리석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00가지 좋은 게 있는데 한 가지 안 좋은 거 가지고 막 투덜대는 것 같은 거죠. 우리 인생은 정말 진짜 100가지 이상의 너무 좋은 일들 투성이지 않나요? 제가 늘 말하듯이 전국 전세계 어디든지 가려고만 하면 교통비만 좀 내면 거기를 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도 갈 수 있어요. 전세계 어디를 가도 돈만 일부 지불만 하면 음식을 나를 위해서 완벽한 음식이 탁 세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음식 하나에 이 우주 전체의 은혜가 고사람이 남겨 있을 뿐 아니라 그 음식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전세계 각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도움들이 거기 딱 깃들어 있는 놀라운 나 밥 하나 이거 먹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밥상 하나에 전세계 상표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벌써 나 이 밥 하나를 주려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사람들이 조미료를 만들고 연구하고 그게 배를 타고 몇 달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고 이거 되게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영국이나 이런 데서 동양에서의 어떤 뭐죠 그 이제 조미료 그러니까 후추 후추 같은 조미료가 조미료가 후추가 인도에서 생산되어 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팔릴 때쯤 되면 이게 이제 백배 정도가 아니라 천배 어마어마한 그 막 돈이 붙어 가지고 우리는 후추 되게 쉽게 쉽게 쳐먹잖아요. 죄송합니다. 쳐서 드시는데 후추를 너무 쉽게 이렇게 쳐서 먹는데 그때는 이 후추를 한번 쳐먹는 게 제가 정확히 얘기는 안 나는데 뭐 뭐 수백만 원 이상 지금 아신다면 수백만 원 이상 그러니까 뿌려 먹는 것 자체가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당시 후추를 뿌릴 수 있는 집은 고기를 구워서 먹어도 후추를 뿌리는 집이냐 안 뿌리냐 집에 따라서 후추를 뿌리는 것은 그냥 그 어떤 힘과 돈과 권력의 상징 같은 거였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귀한 어떤 모임 같은 거 할 때만 후추 향을 살짝만 넣어도 이 집은 막 어마어마한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뭐 그 모든 것들을 그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귀하기로 따진다면 얼마나 이 귀한 것들이겠어요. 근데 그 놀랍게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너무 너무 싸게 주어져 있어요. 물 한 모금도 이거 사실은 수천억 공기도 수백억 자기 음식 하나하나가 전부 다 놀라운 값어치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도 비싸 하면서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돈으로 비유를 해서 그런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도 감사하고 경이로울 정도의 일이 매순간 벌어지고 있는 거지 너무나도 놀랍게 감사의 눈물을 매일같이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감동 내가 몸이 아프지 않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병이 나서 죽어가는 분들 생각한다면 우리 삶 자체가 완전해요. 완전하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고 연기적인 도움을 받고 있어요. 연기법을 곧 자비라고 하거든요. 동체대비심은 바로 연기에 바탕한 자비심이에요. 연기직 자비예요. 연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연결된 일체 모든 존재가 자비롭게 돕고 있다는 거거든요. 무한히 우리를 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무한한 도움을 통해서 살려지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너무 싼값에 너무 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의 어떤 그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은 눈부시게 감동하고 감사해하고 모두에게 내가 받고 있는 이 감사함을 나누어주고 어떻게 하면 나는 이만큼 많은 걸 받았지만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감사한 것에 대한 보답을 이 세상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살기에도 부족할 만큼 놀라운 그 감사 함이 매 순간 완벽하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완벽함을 감사하지는 않고 그 중에 막 천 개 만 개는 구족되어 있는데 한 개 두 개 부족한 거 가지고 욕하고 시비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하면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의 의식에 초점을 딱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그렇게 막 원망하고 한탄하고 미워하고 이 감사함을 못 느끼면서 살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까지 감동스럽게 도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저놈들이 내가 지금 돈 없다고 무시하나? 내가 학벌이 안 좋다고 무시하나? 이런 어떤 이런 생각이 또 빠지고 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진실을 관심 갖지 않고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없다 부족하다 가난하다 못났다 뭐 이런 생각들을 내가 생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데 내가 생각으로만 그걸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의식은 또다시 현실을 창조해요 어떻게 창조하냐면 세상은 이대로 있는 세상은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도움을 나에게 100% 주고 있는데 나에겐 그렇게 안 보여요 그냥 나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시켜 먹어요 근데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식당 주인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음식을 가져다 준 모든 존재에게 일체 존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절에서 와서 공양계 있잖아요 이제는 공양계도 다 까먹었네 어떻게 시작하죠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숨어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주림을 달래고 몸과 마음을 바로하여 상구보리 하화종생 하는데 힘쓰기 위해서 내가 이 음식을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이런 어떤 공양계송이란 말이에요 그 공양계송이 왜 낫겠어요 그게 바로 진리 지혜의 안목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식당 가서 내 돈을 지불하고 먹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혹은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세상이 나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이제 그런 분을 뵌 적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분은 식당에 가서도 어딜 가도 마찬가지에요 항상 피해의식 같은 게 있고 남들이 날 무시한다는 생각에 딱 쌓여있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처음 그분 이렇게 공양을 하시는데 밥을 먹으면 그냥 이렇게 밥이 나오면 그냥 내 밥 먹지 남들 걸 이렇게 관심을 우리는 안 갖잖아요 근데 그분은 밥이 나왔는데 밥이 나왔는데 저는 아무런 일도 신경 쓸 일이 없었고 그분은 음식 맛있는 음식 갖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막 투덜투덜 화를 내기 시작하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 여기 음식을 확 갖다 던지듯이 놨다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어떻게 음식을 넣는데 공손하게 이렇게 얹어줘야지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막 거기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바빠가지고 이분들이 막 왔다 갔다 부랴부랴 놓고 가시는데 그걸 보고 사람 무시했다 그러시더니 또 이렇게 공양하시다가 자꾸 옆에 테이블을 이렇게 쳐다보시 우리 쪽에만 저 반찬이 없는 것 같다 그걸 계속 찾으시면서 이렇게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전에 한 번은 우리 목사님 신부님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은 한 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 한 가족이 앉았는데 그 아빠 하나 때문에 그 엄마와 애들이 정말 너무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별것 아닌거 가지고 막 트집을 자면서 화를 내면서 우리 무시한다고 하면서 막 소리소리 그 사람들 많은데서 다시 가져오라고 막 던지 가면서 막 사장 나오라고 하라라면서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희가 그런데 그 보살님 엄마 아들 딸 이들은 그런 아빠가 본인들도 부끄러운 거예요 막 그냥 그런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너무 화를 내시니까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옆에 앉았으니까 처음부터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동적인 공양할 수 있는 감사의 순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하나가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순간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죠 세상과 투쟁하는 순간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길을 가는데 길을 가는데 그냥 누가 나를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살 붙잡고 싸울 수도 있어요 왜 날 째려받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요 세상이 그런 거겠어요 자기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되면 그러한 현실을 창조해요 계속해서 그런 현실을 창조해요 그게 인간 홍보 그게 윤회예요 그게 윤회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라도 시비 거는 사람을 자기가 시비 모든 사람이 시비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럼 내가 끌어당긴 거거든요 내가 창조해 만든 거거든요 그게 윤회인 게 이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기와 똑같은 파장에 업이 있는 부모를 만나서 그곳에서 부모님에게 무시당하고 살아가면서 무시당하고 세상을 그렇게 막 힘들고 괴롭고 투쟁해야 되는 것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겠어요 그 업 때문에 그럼 그 업이 계속 재생재생 재반복 재반복 되는 거예요 그게 업장이고 업장이 쌓이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한 생각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은 무한한 자비심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눈부시게 놀라운 감사할 일이죠 정말 너무나도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한없이 괴로운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창조해서 그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한 생을 힘들고 괴롭고 투쟁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괴로운 세상을 그러니까 본래는 본래는 제가 이제 좀 극적인 효과를 하기 위해서 무한히 감사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방편이죠 감사한 곳이다라는 것도 방편이에요 세상의 진실은 허공성 여기서 말하듯이 허공 허공법신 허공성이에요 허공성이란 말은 뭐냐면 생겨나는 모든 것은 인연따라 생겨난 거예요 인연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실천적인 표현을 하니까 놀랍게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통찰해서 본다면 뭐냐면 거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인연이 모였다 터질 뿐이에요 그냥 그건 어떤 가치가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은 자기 생각에서 나와요 자기 마음에서 나와요 그건 인연따라 생겨났다 인연따라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모든 것은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걸 자기 업에 따라서 인연따라 생긴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최악의 상황이고 이라고 해석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상황이라고 해석될 뿐인 거예요 자기 업에 따라서 세상은 그렇게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텅 비어서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일어난 바도 없고 사라진 바도 없어요 진실은 그냥 한 사람이 나를 바라본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나? 내가 멋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나를 째려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인연따라 눈빛이 마주친 것 뿐이에요 제가 맨날 이렇게 똑똑 치는 게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소리 나는 게 그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 뿐이잖아요 여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거죠 자기가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정말 듣기 싫고 짜증나는 소리 층간소음처럼 듣기 싫고 짜증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게 부처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고 부처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자기가 해석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냥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인연생 인연멸 그래서 연생 무생 인연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생겨난 바가 없다 어제 제가 도노입도 유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견성 도노라는 건 뭐냐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그건 무생심이다 본성은 뭐냐 본성이 뭐가 본성이냐 무생심 본래 남바가 없는 것이다 모든 게 이렇게 일어났지만 인연따라 일어났다가 인연따라 사라지는 것은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는 것이다 이게 진짜 자기 본성이에요 이 몸은 여러분은 이제 생겨났다 내 몸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건 생각이잖아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이 몸을 나라고 여기거나 바깥이라고 여기거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분별해야지만 그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나와 세계에 이런 식으로 경험되지 않아요 보이는 보는 나와 보는 것 이렇게 둘로 처음부터 그렇게 경험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게 통으로 하나예요 통으로 하나 그냥 봄이 이 사실 하나뿐이에요 내가 분별을 하면 아 이건 내 손이고 이건 내 바깥에 있는 책이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것 뿐이지 또 분별하니까 아 이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 내 편 저 사람은 나랑 안 친한 사람 남의 편 이렇게 분별하는 것 뿐이지 본래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 분별하기 이전에는 그런 어떤 차별 분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순수한 암 알아차림 그것만 있지 그래서 생겨난 모든 것이 생겨난 그대로 사실은 생겨난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의 자리를 확인한다는 것은 성품을 확인한다는 것은 이 허공성의 진정한 자기 몸을 자기로 알다가 몸과 느낌 생각 의지 같은 오온을 나로 알다가 아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아 이 허공 법신이 이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크기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에 제한되지도 않는 이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아 이 전체 통으로 하나인 이 전체가 불이인 이것이 진정한 자기구나 하는 것을 한번 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확인하는 게 견성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이 자리가 뭐예요 무생심 일어난 바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한 사람은 견성을 했다고 해서 막 경기에 안 끌려 다니는 건 아니에요 끌려 다니더라도 문득문득 돌아올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돌아올 마음에 딱 베이스 캠프가 확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 그냥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분별을 했다가 싸울 때도 싸우고 막 분별하고 세상 살이 남들하고 똑같이 살다가도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집에 와가지고 씩씩씩거린단 말이에요 오늘 낮에 나를 욕했던 사람 때문에 집에 와서까지 씩씩거리고 그 분이 안 풀려서 씩씩거리다가 어떻게 복수를 줄까 생각하다가 막 몇 날 며칠 그 사람 쳐다만 보면 또 어제 그게 또 생각나고 몇 날 며칠 그래서 그게 실제인 것처럼 그 사람의 존재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타격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막 흥분했다가도 생각 이전에 딱 이 자리로 그냥 툭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눈앞으로 그냥 탁 와 있으면 순식간에 아무리 없어요 무생이에요 무생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 사람이 아까 나한테 욕했던 그 사실이 지금 있어요 생각에 의지해서 분별에 기반해야만 그게 있잖아요 그거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걸 이제 이해로만 해버리면 그렇게 자꾸 생각해가지고 아 그거 진짜가 아니야 이미 지나간 거야 지금 여긴 그런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끄달려가지 마 끄달려가지 마 그렇게 생각해도 조금 도움은 되겠죠 조금은 도움 되겠지만 그게 진짜 도움이 되냔 말이에요 힘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현실에서 자신의 삶에서 그래서 한번 자기의 진실을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허공법신을 허공법신이라는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을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면은 자기가 딱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열리니까 이 자리로 딱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럼 이 자리만 딱 돌아오면 그 시끌시끌하고 복잡다단하고 혼란스럽던 세계가 갑자기 조용히 져요 아무 일이 없어요 막 시끄러운 사람들이 사람들 속에서 막 대석대석하는 상황 속에서도 탁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자기는 고요한 거예요 눈앞으로 딱 돌아오면 목전이라고 그러지 목전으로 돌아오면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허공의 비율을 들지만 이 허공법신 이게 바로 자기의 본래 면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름일 뿐 모양이나 형상이 없어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이거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버릴려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성을 나도 얻고 싶다 이러면 얻을 수가 없어요 본래 얻어져 있는 건데 본래 자기 본래 면목인데요 본분사란 말이에요 본분사 자기 살림살이란 말이에요 자기 살림살이 살림살이라는 말이 뭐냐면 물 먹을 때 선사스님한테 물을 마시면서 제자가 스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스승이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차 한 잔 내주면서 묻는단 말이에요 어디서 왔나 어디서 왔나 어디서 왔습니다 거기도 이런 게 있나 그러니까 그 제자는 컵 물어보는 줄 알고 그런 컵이 우리 동네는 없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컵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마음으로 이걸 잡고 이걸 이렇게 잡잖아요 잡고 가져와서 마시잖아요 이게 자기 살림살이에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몸 이거 나 아는 일을 했잖아요 통찰해보니까 몸이 내가 아니잖아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이 몸은 송장과 같아서 몸은 사람이 죽고 나면 몸이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컵을 들 수 있느냐 몸이 하는 게 아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몸이 하는 게 아니다 법이 한다 법이 한다 이 마음이 한다 그러니까 이걸 살림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물도 마시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길도 길을 걷고 공부도 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알고 맛보고 이게 맨날 늘 쓰던 자기 살림살이란 말이에요 자기 살림살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자체는 이미 이걸 자기 살림살이를 가지고 100% 살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공부가 깨달은 공부가 어떻게 뭐 대단한 걸 수가 있어요 대단하다면 전부인 것이고 즉 나는 깨달았으니까 나는 대단하다 그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깨달음을 오판하는 사람이에요 도인 흉내내는 사람들 도인인 척하는 사람들 도인인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도를 확인하고 나면은 전부 다가 도인인데요 아직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는 자기를 중생이라고 착각하는 부처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착각만 깨주면 되는 거지 착각만 그래도 스님 저는 부처를 깨달은 사람이 부러워요 부를 수는 있겠죠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부러워요 부처를 가지고 지금 부러워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겠어요 부처가 나는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는 그것이 부처를 증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100% 자기가 쓰고 있는 자기 살림살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허공을 잡을 수 없듯이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을 수는 결코 없다 이 허공을 잡을 수 없잖아요 원래 우리는 허공에 있으니까 이 허공을 잡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를 찾고 싶잖아요 그죠 성품을 찾고 싶잖아요 눈으로 딱 봐서 아 컵뚜껑 찾았다 하듯이 아 부처 찾았다 이렇게 갖고 싶은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싶고 부처를 귀로 부처 소리를 듣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냄새 맡고 싶고 다 젓고 싶고 어떤 체험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체험하는 모든 방식 내가 세상을 아는 방식은 뭐였어요? 눈으로 봐서 알고 소리를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 알고 맛봐서 알고 감정 느껴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식이라 그러죠 육군이 육경을 촉해서 일어나는 의식 육식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안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확인하는 방식은 이 법은 육군과 육경이 아니잖아요 육군 육경 육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법은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바탕이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즉 이 본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왜 확인하기 어려우냐 하면 습관이 습관이 뭔가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아는 거 밖에 모르냐면 육식 알식자잖아요 알식자 육식 눈으로 봐서 아는 거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봐서 알고 싶어서 눈에 힘을 주고 찾아요 불성을 바깥으로 자꾸 찾아요 그리고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냄새 보고 맛보고 감정 느끼고 생각으로 딱 정리하러 간단 말이에요 불성을 그런데 이 불성은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스님은 아니면 부처님은 아니면 큰 스님들은 이렇게 세상을 보면 우리랑 다른 눈으로 보시겠죠 이게 다 보면 전부 다 불성으로 보이겠죠 사람으로 보여요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고 연등은 연등으로 보이고 이거는 그런 눈이 눈에 예를 들어 이 눈이 안구가 깨닫고 나면 갑자기 뭔가 어떤 막 하나가 얻어지든지 아니면 뭐 하나가 법을 보는 뭔가 막이 하나 새로 생긴다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는 내 눈이 있어야 되고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돼 둘로 나뉘야 되잖아요 내가 저것을 봐야 되잖아요 둘이잖아요 둘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은 불이법이니까 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어떻게? 눈이 눈을 확인하는 것처럼 눈은 딴 건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눈알을 본 적 있으세요? 눈이 눈을 어떻게 확인하죠? 눈이 다른 걸 보는 걸 통해서 아 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걸 통해서 보는 눈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을 찾아 동네방네 막 전국을 다 뒤졌는데 봄을 못 찾고서 풀이 죽어가지고는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 매화꽃이 피어 있다 그러잖아요 매화꽃을 보고서 봄이 왔구나라고 아는 거지 봄을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매화꽃이 바로 봄이지 그러니까 따로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요 여러분 따로 찾으려고 하면 당연하겠죠 불성을 따로 찾으려고 한다? 눈으로 봐서 알려고 한다? 이렇게 따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광반조라고 하죠 문득 돌이켜서 이렇게 보려고 눈으로 보려고 들으려고 알려고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내가 저것을 알아야지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사라지는 게 깨달음인데 어떻게 내가 깨달아야지 할 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심을 강하게 해야 되긴 하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삿된 생각으로 이 공부를 한번 못 깨닫는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삿된 생각은 뭐예요? 내가 깨달아서 깨달음이라는 걸 가지고 남들 위에 좀 굴림해 봐야지 내가 좀 잘난 척 좀 해봐야지 내가 도인 행세를 해서 저 사람들을 굴복시켜 봐야지 예를 들어 뭐 이런 삿된 생각을 가지고 이걸 도를 가지고 써먹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공부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공부해서 사람들 깨달은 사람으로 나는 남아 봐야지 저 어리석은 중생들 사이에서 나는 깨달은 저 윗전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야지 그게 바로 둘로 나누는 자기라는 아상 애교를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삿된 생각으로 그렇게 둘로 나뉘는 생각으로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점점 깨달아야지 라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게 삿된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강하면 강할수록 점점 더 둘로 나누는 게 커지는 거죠 자기 안에서는 자꾸 둘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내가 깨달아야지 그래서 내 도반들 보니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다 깨달았다는데 나도 한번 깨달아봐야지 이런 식의 것은 발심이 아닌 거예요 자기 욕망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자세는 내가 깨달아야지 그래서 남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탐구 순수하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면 되겠나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을 텐데 나의 괴로움을 한번 해결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왜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건지를 한번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순수한 이런 어떤 순수한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자기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는 이런 어떤 순수한 자기에 대한 호기심, 궁금함 이게 진정한 말씀인 거죠 거기는 내가 깨달아야지 하는 그런 아상이 따로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단 말이죠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을 수는 결코 없다 자기가 쓰고 있는 게 마음인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뭐지? 하는 이게 마음인데 뭐지? 하면서 바깥으로 뭐지에 대한 답을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뭐지? 하는 이 문제 문제가 곧 답인데 뭐지? 하는 이건데 뭐지? 한 다음에 갭을 두고 그 답을 찾으러 바깥에서 뒤진단 말이에요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뭐지? 하는 이건 뭐예요 뭐지? 하는 이놈이 뭐냐 이걸 회광반조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선에서는 항상 문제가 답이에요 이 먹고 해서 그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먹고 그게 답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이먹고가 이 하면 이게 벌써 법이에요 답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가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부처는 스스로의 마음으로 깨달아 얻는 것이연늘 마음을 떠나 어찌 따로 부처를 찾겠는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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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하나가 하나를 내가 법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내가 법을 깨달을 수 없어요 법이 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말한다면 뭐 벌레 면목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불교적인 역사 속에서 무하라는 가르침 때문에 또 힌두교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참나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되게 싫어해요 뭐 소스라치기 싫어해요 그 참나라는 표현을 쓰면은 막 삿댴 외도라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 그 저 큰 스님들 저 선사 스님들이 막 참나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법을 때 하시는 걸 가지고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참나라는 말을 이렇게 썼다라면서 큰 스님이라는 분들이 이러면 되겠냐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지금도 많겠지만 교학적으로 맞는 말이 교학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불교에서는 참나라는 말을 되게 싫어했고 그 말이 되게 안 좋은 말인 건 맞아요 그런데 방편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방편을 쓰려면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반팔하는 자기들은 무슨 방편을 쓰는데요 자기들이 말을 한번 뻥끗했다 하면 전부 다 틀린 말이거든요 말은 진실을 100% 담을 수 없어요 말은 무조건 허물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말로 표현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 아니기 때문에 분별 이전이기 때문에 분별 이전을 분별로 어떻게 설명을 해요? 분별의 도구인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법을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나 말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선사스님들의 본문은 전부 다 스스로 똥물을 끼얹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선사스님들끼리도 옛날 깨달음을 얻은 도인들 선사스님들끼리 보면 웃겨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되게 좀 뭐랄까 이렇게 아집이 강한 것 같고 서로를 인정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화합하고 자비롭지 못해 보여요 꼭 선사스님들의 어법들이 이 스승이 저 스승을 인정을 안 하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편을 쓰는 거 가지고 막 친단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막 치고 저런 방편을 주면 그것도 잘못됐다고 치고 심지어 제자가 스승을 막 치고 요즘 스승은 다른 심직시불을 했다가 요즘은 스님께서는 비신비불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조가 아 그 노장 일 따졌다 하는 게 그칠 일이 없구나 자기는 그거 하라래라 나는 심직시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은사스님을 쉽게 말해 깐 게 아니에요 내려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저 죄자가 어떻게 스승님을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선의 어법이에요 어디도 머무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모든 걸 다 깨뜨리니까 그러니까 저 스님의 방편을 내가 아니다라고 깨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깨야 돼요 모든 걸 다 깨야 돼요 사실은 자기 말도 자기 스스로도 결국에 깨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아니래서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선의 초기에 보면 무슨 우두종 계열 또는 육조 마조 이쪽에서도 마조에서도 홍주종 마조 쪽으로 홍주종 계열이 있고 또 신수 쪽 계열이 있고 몇몇 계열의 선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는 무슨 종이라고 하고 무슨 종이라고 하고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다고 하고 논사들 얘기를 보면 이것이 세 가지 서로 다른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건 그냥 방편이 다른 거 어법이 다른 거지 방편이 다른 거지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학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의 특징 이거의 특징 이거의 특징에서 다르게 말하겠지만 그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표현 방식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걸 깨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는 걸 또 깨기도 한단 말이에요 부처 성품 마음 이렇게 했다가 그걸 또 깨는 스님도 등장을 하고요 새가 오는 게 저게 바로 본문이다 이랬다가 새가 오는 게 어떻게 본문이냐 이렇게 하는 스님도 있고 물로 흐르는 저 도랑물이 본문을 하는구나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 어떤 스님도 말이 맞는 거지 이렇게 보지만 그냥 딱 법을 한번 확인하고 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구나 또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리 올바르게 얘기를 했어도 그거는 전부 다 깨뜨려야 될 것들이에요 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달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 말이 떨어지는 낙처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지 말에 얽매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본문 듣다가 스님들 본문 듣다가 특정한 한마디 말이 꽂혀가지고 그걸 자기 좌우명처럼 막 붙잡아가지고 스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거를 예주중제 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그렇게 어떤 하나만 딱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말이 떨어지는 낙처가 뭔지 늘 거기 하나에 그 공부 하나에 관심을 기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따로 부처를 찾고 따로 부처를 찾아서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부처를 찾는 그 놈이니까 계속 부처를 찾다가 하루 종일 부처를 찾다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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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눈깊고 혐엄듯이 색상의 미식법을 이렇게 세상을 보는 방식, 분별의 방식으로 내가 저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내가 저것을 아는 방식으로 그렇게 둘로 나뉘는 방식으로 찾다가 문득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해서 찾고 있는 이놈,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찾고 있는 이게 다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분이나 뒤에 깨달은 분들이 단지 마음 하나만을 말씀하셨으니 마음이 곧 부처여, 부처가 곧 마음이며 마음 떠나 부처가 없고 부처 떠나 마음이 없다 먼저 깨달은 분이나 뒤에 깨달은 분이나 전불후불이 단지 마음 하나를 말씀하셨다 모두 어떤 부처님이든 전부 다 진실 하나, 마음 하나, 법 하나 그걸 마음이라고 하든 진실이라고 하든 법이라고 하든 담마라고 하든 벌레 면목이라고 하든 주인공 불성, 열애장 열반, 해탈, 자성청정심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대상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뿐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선에서는 주로 마음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 모든 전불후불이 이 마음 하나를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부처다, 심즉시불이다 심즉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부처가 곧 마음이며, 부처가 곧 마음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마음 떠나 부처가 없다, 심외 무불이다 마음 바깥에 따로 부처가 없어요 마음 부처 떠나 마음이 또 따로 없다 부처, 마음, 해탈, 열반, 본성, 진여, 여여 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반야, 해탈 전부다 만약 마음을 떠나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만약 마음을 떠나서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부처를 어디에서 찾을 거예요 어디에 있겠어요 평생을 부처를 찾아도 찾을 수가 있겠냔 말이죠 찾는 그 놈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마음을 떠나 따로 부처가 없는데 어찌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겠는가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가 없는데 어찌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겠는가 부처라는 견해 이게 이제 우리를 우리 공부를 방해하는 거죠 법상이라고 해서 법에 대한 상, 깨달음에 대한 상, 부처라는 상 부처라는 견해 그 견해로 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우리 공부를 방해해요 공부를 많이 하신 옛날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염된 부처라는 견해에 본인이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사로잡힌 줄도 몰라서 거기에 스스로가 묶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 저희 은사스님을요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아직도 은사스님 제자분들의 설법이나 법문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법륜수님도 한 번씩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요즘에 좀 안 하지만 군사스님에 대한 온갖 정말 막 진짜야 진짜 싶을 만한 약간 그 도인 이분이 놀라운 도인이다 싶을 만한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자들 사이에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다니까요 경주 남산 철령사 계실 때 막 억수로 억수처럼 비가 쏟아지는 저쪽에서 스님이 이렇게 우산단속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방에 쑥 들어오는데 비가 한 방울 다 안 맞았다더라 예를 들어 또 철령사 땅을 살 때 그 원 주인이 절대 땅 안 판다고 안 판다고 이 땅이 얼마나 훌륭한 땅인데 무슨 남산에 전기가 있고 이런 땅인데 이건 안 판다고 안 판다고 그 스님께서 팔으라고 여기 도량을 읽어야 된다 안 판다고 하면서 그 노장 어르신이 그러셨대요 저 태양을 한번 갈라보면 내가 그때가 팔겠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서둘러 뛰어오셨대요 뛰어오셔가지고 그 집한테 막 절을 하면서 제가 팔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님이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해가 이렇게 떨어질 때 있잖아요 해가 이렇게 떨어질 때 해가 선명하게 덩그랬잖아요 떨어질 때 그때 이제 거기에 구름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 중간에 구름이 이렇게 가로로 딱 질러 지나가면 위아래 해가 딱 갈라지는 것처럼 딱 그 장면을 보고는 그 어르신이 해를 갈랐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라 그리고 뭐 하다못해 백두산을 백두산 정상의 신도님들하고 막 갔는데 1년에 몇 번 천지를 볼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예요 그냥 들으시고 근데 큰 선생님께서 주장자를 들고는 막 주문을 막 외우셨대요 이게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한테 얘기해줬던 그 스님 그 조카 상자 되는 스님인데 그 스님 말로는 이걸 아무도 안 믿을 거라면서 눈이 동그랗게 져가지고 이게 그냥 열린 게 아니라 스님께서 연불을 하니까 옆에 신도님들이 우르르 앉아가지고 같이 연불을 막 따라 했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구름이 싹 거친 게 아니라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팍팍 거치더래요 그러면서 막 신도님들 옆에서 막 막 나중에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나중에 박수를 치고 하다라 이랬다고 이런 얘기에서부터 온갖 하여간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 그때 이제 막 되게 신기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부터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그냥 그 당시 이제 관에 대한 다양한 어떤 담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소승의 다양한 담론들이 이제 있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나름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책을 찾아보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저기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오시가지고 스님이 보통 돌아오시면은 그냥 이런저런 뭐 저래 별일 없냐 뭐 이런 거 물으시는데 갑자기 그날 이렇게 이렇게 산쪽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계속 고르시들끼리 이렇게 따라갔는데 거기서 관에는 내관과 외관이 있다 그래서 내관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외관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하면서 그 관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되게 뭐지? 스님이 내 마음을 읽고 계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그 스님들한테 가서 약간 이게 막 자랑 비슷하게 이야 스님이 도입 맞나 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읽은 것 같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옳고 그름 그게 맞고 틀리고 또는 그게 뭐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고 그런 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우리는 당대에 계신 분도 이렇게 이제 막 신의적인 이야기들을 막 과장을 해요 그런데 이게 2500년 지났잖아요 부처님은 얼마나 그 과장이 이제 붙고 붙고 또 붙었겠어요 우리나라 어지간한 위인들은 전부 다 뭐 아래서도 태어나고 뭐 태어나자마자 막 마을이 되썩이면서 우는 건 기본이죠 뭐 오줌을 싸면 막 전체가 막 한강이 되고 별의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뭐 짐승기 갖다 키워주기도 하고 뭐 별의별 4살 5살밖에 안 되는데 막 언어를 다 띄고 뭐 2500년이 지나면서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더구나 인도에서는 부처님 열한 이후에는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신도님들과는 괴리된 스님들만의 교학을 연구하는 불교 부파불교가 있었잖아요 한동안 그다 보니까 신도님들에게는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우러르는 존재밖에 안 됐던 거예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부처님을 엄청난 놀라운 신같이 신적인 존재처럼 그래서 부처님에게 뭘 말했느냐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분 이런 어떤 신격화된 그런 부처님을 원했단 말이에요 대중들은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어떤 가르침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막 어마어마한 것이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힘든 걸 딱 보고 와가지고 딱 고쳐주시고 병도 다 나게 해주시고 예를 든다면 깨달음은 어마어마한 거다 깨달으면 그 깨달은 사람 손만 만져도 병이 다 낫는다 저 윤사수님 탁구공원에 대각사 계실 때 종로 대각사 있을 때 탁구공원에 산책을 하시면 그렇게 높아 어르신들이 쫓아다니면서 손 한번 잡아달라 했대요 손 한번 잡으면 병이 다 낫대요 젊었을 때 그런 소문이 이제 막 들어온 거죠 그런 소문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옛날 사람은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불교의 깨달음은 뭐라고 느끼겠어요 사람들은 손만 잡아도 낫는 거는 애교죠 여러분들은 뭘 원해요 대웅전 가서 탁 천원 올려놓고 남편 친극과 자식 합격과 우리 집에 대박과 우리 집값이 막 몇억이 뜨기를 바라고 그리고 스님이 올려놓고 기도했던 염주를 이렇게 탁 주면 백일 기도하고 부처님 자리에 올려놓고 기도한 염주입니다 이렇게 주면 왠지 모르게 이 염주에는 더 뭔가 어떤 힘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예전에 요즘은 안 하고 다니는데 예전에 단주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단주를 하고 다니면 이제 우리 장병 우리 군에 있을 때 장병 친구들이 단주 하나 너무 가고 싶다래요 그럼 이렇게 불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역해가지고 몇 년 지나서 찾아왔던 친구가 스님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몰라 스님이 하고 있던 걸 절 주신 거예요 이게 하도 오래 안 풀고 있어가지고 이게 달고 달아가지고 나중에 터져온 그날이 제 인생 최고 위기였다고 이 터진 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끈을 다시 사가지고 다시 묶어가지고 지금도 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의미부여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가 하던 염주를 줬다고 해서 거기 뭔 영움이 더들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믿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수개로 하는 얘기겠지만 스님 손 한번 만져주세요 기운 좀 받아가지고 손 한번 잡아줬다고 기운이 전달이 되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부천에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부처님 저 높은 절에 있는 부처님을 찾아가면서 막 10kg짜리 5kg짜리 할머니들이 그 무거운 쌀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부처님 전에 탁 올려놓고 나서 엄청난 가피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어떤 순수한 신심을 제가 막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신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신심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높죠 왜 그렇겠어요? 내가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신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나는 될 거야 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든든함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는 든든함이 있잖아요 그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아 부처를 바깥에서 바깥에 있는 부처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라고 둘로 나누지만 않는다면 더욱더 힘은 더 강해지겠죠 자기를 믿는 거니까 자기 마음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훨씬 당연히 더 잘 이루겠죠 당연히 어려움도 잘 극복해내겠죠 지금 좀 시련이 오더라도 부처님께 딱 맡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앙심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그런 측면만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기복으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둘로 나눠놓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피를 준다는 식으로만 이렇게 둘로 나누는 방식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왜곡된 불교를 가져올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불교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불교의 깨달음 하면 부처님께서 기도만 해도 엄청난 뭔가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만나봤던 많은 어른 스님들이나 많은 나름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고 법의 안목이 밝다고 하시는 분들을 저는 뭐 안 찾아다녀봤겠어요 다 정말 많은 분들 많이 찾아다녔죠 저도 제가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제가 한창 공부할 때는 그런 분들만 찾아다녔겠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얘기했듯이 심지어 외도의 수행처에도 여기저기 다녀봤었어요 제 20대 때 같으면 지금 유명한 외도 유명한 이런데도 제가 옛날에 한번 가봤었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왜 그때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나 싶어가지고 호기심에도 가보고 그때는 되게 호기심이 많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아 공부가 그런 게 공부가 아니구나 라는 안목이 쓴 다음엔 이제 이 공부에 대한 이제 스승들을 좀 많이 찾아다녔었죠 그런데 제가 만난 그런 분들은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막 신비적이고 놀라운 도수를 부리고 눈을 탁 보면 뭔가를 다 알아차리고 미래를 알고 뭐 예를 들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동네 어르신 같고 자비로운 그냥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또 성격이 예민하던 사람이 깨달으면 그 성격이 예민한 성격이 어느 정도 그대로 있어요 또 저는 거룩한 얘기 한참 하다 말고서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막 소리를 내면서 싸우다가 다시 끊고 나서는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공부 얘기하고 그러기도 하고 이를테면 평범한 우리와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을 뵈면서 야 내가 20년 전에 불교 안에는 깨달음이 없어 이렇게 막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왜? 저는 그건 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도는 어마어마한 도인은 딱 만나자마자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와는 완전 다른 그런 걸 도라고 생각해 놓으니까 그런 도인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상한 거 자꾸 눈에 띄었단 말이죠 이것저것 막 그냥 온갖 것들 관심 가져 봤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제가 여기저기 다녀봤다 보니까 확실해요 다 알아요 우리가 외도인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안다니까요 본인이 가슴으로 다 알아요 나중에 저한테 와서도 한 얘기 그거요 그때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그래가지고 남아있었다는 얘기를 다 해요 다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이 얘기 안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기 가슴이 뭔지 알아요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안다니까요 그 자기를 믿어야 돼요 자기를 저도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이게 진짜 아니라는 게 너무나도 허니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너무 수준 수준이야 하거나 이건 진짜 너무 아니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양을 중시하니까 그럴싸한 모양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거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냥 평범한 그러니 이 공부에 대한 법에 대한 바른 견해 불지견 어떤 깨달음에 대한 견해 이게 바로 서있지 못하면 그런 자기 마음속에서 사택에 만들어 놓은 법에 대한 상을 쫓아요 도인에 대한 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사람은 대부분 사회비 외도거나 사기를 치거나 왜 독특한 척 해야 되니까 특이한 척 해야 되니까 제가 이상한 명상단체 많이 다닌 사람들 얘기를 또 들어봤을 때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대요 사회비 외도 같은 그런 일을 많이 하는 단체일수록 도인은 남다르다 뭔가 다르다는 걸 강조한대요 그리고 그 스승은 내가 당신들과 다른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되게 부단히 노력을 한대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도인은 사람들 앞에서 도인 흉내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긴장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거룩한 것만 골라 먹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걸음걸이도 점장 길이 걸어야 되고 체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척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도인 척 흉내내며 살아야 되는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 상을 외도에 엄청 많은 곳을 다녔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옆에서 봤던 도인들 치고 진짜 거룩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런 체하는 게 너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옆에서 있다 보면 그러니까 체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법에 대한 삿된 관념 왜 그게 일반적인 관념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인은 그럴 거야 라고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맞는 행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딱 굴복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공부는 그렇다고 제가 막행막식 하는 게 도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마음이 평화라지고 좀 고요해지고 끄달려가는 것도 적어지고 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격도 좋아지고요 좀 큰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게 딱 보이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특히 자기 공부하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자기 공부를 펼 사람들 법을 전하는 어떤 역할을 할 사람들은 조금 타고난 사람을 찾는다 그래요 스승들이 성격도 원래 좀 원만하고 부모님께 사랑 많이 받고 태어나고 공부도 좀 어느 정도 했고 성품 자체가 그냥 원래 좀 원만하고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해서 깨달으면 포교하고 교화하는 데 훨씬 좋다 그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알겠다니까요 옛날 깨달은 도인인데 분명히 깨달은 도인인데 너무 심하게 막행막식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습은 단박에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제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대중을 위해서 조금은 자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눈치를 안 보니까 그냥 그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처음에 잠시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반듯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을 찾는 이유가 그 습이 오래 가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습을 개인적인 습을 닦는 거는 오래 걸린단 말이죠 화가 많은 사람이 깨달았다고 바로 화가 딱 사라지겠어요? 계속 화를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신심 떨어지잖아요 근데 원래 성격 자체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모, 겉모습 내지는 그 사람의 이런 것만 보고 그 공부를 판단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의 범만 봐야지 그 사람의 현실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걸 시사해 주느냐 하면 그냥 뭐랄까 내 공부만 하면 된다네 공부만 여기서 내가 그 공부 도반 그 스승 밑에서 공부만 하면 돼 자기 공부만 거기서 뭐 다른 거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공부만 하면 돼요 그 공부하고 떠나면 돼요 공부에서 떠나는 거라니까 이 공부는 하산하는 거예요 공부에서 그 스승에게 내가 눈에 들어가지고 뭐 좀 더 예쁨을 받고 뭐 아니면 뭐 더 인정을 받고 뭐 아니면 뭐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딱 나도 공부만 나도 저 사람이 만약에 그 그 현실의 삶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오케이 나는 이 사람 밑에서 내가 딱 이익 챙기게 아 이게 좀 안 좋은 말인데 내가 공부하겠다 해서 딱 범만 보고 공부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도 아 현실을 봤을 땐 아 좀 위태위태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아 저런 건 좀 안 해주시면 좋겠는데 싶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안목은 확실한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안목은 딱 있는 분들이 계세요 공부하는 데는 뭐 그냥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간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에 대한 안목 또 깨달음에 대한 안목 이런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좀 바른 안목을 갖추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어 시간을 단축해 줘요 내가 공부하는데 어떤 여기저기 딴 데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몇십 년 허비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들을 좀 단축해 주고 내가 내 공부만 해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막 돈에 대한 엄청난 막 이렇게 막 부풀려진 환상 그거를 빨리 깨야지만 공부하기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성품 확인하고 난 사람들이 어문 100% 물어보는게 뭔지 아세요? 너무 충격에 빠져서 처음에는 막 환심이 났는데 그게 쓱 사라지고 나서는 너무 괴로워해요 왜 그러냐고 여쭤보면 전부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저는 분명히 성품을 확인한 것 같은데 이 자리는 분명한데 현실이 조복이 안 돼요 현실이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별히 끌려다녀요 물론 끌려다니다가 딱 돌아오긴 하는데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끌려다닌다는게 이건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랑 너무 똑같아요 평소랑 너무 똑같아요 라는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깨달았으면 남들과는 다른 의식상태 항상 깨어있는 의식상태 항상 휘둘리지 않는 어떤 삼매의 상태 같은 어떤 또 다른 어떤 한 차원 높은 의식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내가 깨닫고 나면 뭔가 항상 감사 감동 환희심에 넘쳐 흐를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환희심에 넘쳐 흐르는 삶이 지속된다? 그거는 병이죠 병 조증이 아닐까요 그러다 죽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왔다 가는 경계에요 그런 것들은 한의심은 그리고 그냥 평상심이라니까요 그런 안목이 그런 안목이 딱 밝혀져서 괴로움에 대한 괴로움에 이제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거지 더 이상 심하게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나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 첫째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런 집착이 너무 심해요 왜? 로또 당첨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로또 당첨되면 내가 완벽히 뒤바뀌겠지 이걸 꿈꾸니까 내면이 완벽히 뒤바뀌는 거지 세상을 보는 안목이 확 뒤바뀌어서 뭐랄까 궁금한게 사라져요 다 안달까 내가 누군지 알고 세계가 뭔지를 아니까 궁금할게 없어요 그냥 이제 한세상 푹 쉬게 된달까 근원에서는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똑같다니까요 똑같이 직장생활 해야되고 애 키워야 되고 여러분 할거 다 해야되요 그러니까 내가 단박에 깨달아서 내가 로또 당첨된 것처럼 이제 나는 속 편하게 살란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공부할 생각을 포기하면 공부도 빨라져요 그런 상을 딱 내려놓고 공부하면 아 내가 이 너무 좋은 공부니까 나 그냥 평생 하겠다 담담한 마음으로 이 좋은 공부 내가 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하냐 그럼 내가 그냥 평생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면 이제 꾸준히 공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막 놀라운 어떤 막 삭다른 체험 같은게 막 계속 돼야 된다라는 이런 상을 쥐고 있지만 않으면 안그러면 그 체험에 대한 상을 쥐어가지고 이거를 추구하는데 시간 다 보내요 많은 공부인들이 옛날에 한번 깨달았다 하는 사람도 그것도 체험하려고 거기다 시간 다 허비해요 그 체험에 대한 어떤 아 이걸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여기에 너무 어떤 상을 환상을 품고서 그거를 추구하게 되면 진짜 공부를 놓쳐요 진짜 공부는 체험하고 말고가 아니라 늘 있는 이것을 늘 뭐랄까 여기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법에 자기 살아있음에 자기 어떤 생명에 자기 마음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한번 문득 이 자리를 감을 딱 한번 잡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 그냥 익숙해지는 그리고 분별은 이제 조금 이제 낯설어지는 분별보다는 이제 이 자리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삶을 꾸준히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한다고 해서 막 단박에 확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가끔 어떤 분들 보니까 한번 딱 견성하고 나니까 너무나 놀랍게 달라졌다라면서 남편이 아내가 막 너무 좋아하더라 뭐 혜택을 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상을 가진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때 잠깐 그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동안 지나면 아이씨 스님 이 남편이 저기 공부해서 뭐 어떤 체험이 있느냐 하면서 좀 좋아진 거 같더니 또 좀 돌아온 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차츰 차츰 좋아진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차츰 차츰 좋아져요 딱 깨달으면 돈으로 몰록 오지만 점수라고 해서 차츰 차츰 공부해 나가면서 자기를 늘 관하게 되고 위빠선화가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흐르는 위빠선화에 이렇게 우리가 딱 안주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만약 마음을 떠나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을 떠나 따로 부처가 없는데 어찌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겠는가 미혹하게 서로 속고 속여서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 무정물들에게 사로잡혀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무정물은 뭐 불상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래요 만약 이 말을 믿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이니 전혀 이익이 없다 그 앞에서 이제 마음이 곧 부처다 심즉시 불이다 그리고 또 부처가 곧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떠나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를 따로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분별을 해서 무언가를 보고 듣고 알고 배우고 이런 걸 둘로 나눈 다음에 내가 저것을 보고 내가 저것을 알고 내가 저 사실을 배우고 깨닫고 하는 이것만 익숙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운 방식은 항상 둘로 나누어 가지고 내가 저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이 분별하는 습관 분별하는 습관에 늘 속는단 말이에요 분별에 속고 속는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공부는 세간의 공부인데 세간의 공부 내가 저것을 얻거나 배우거나 보거나 깨닫거나 이러는 공부인데 이 공부 딱 하나만은 이제 출세간의 공부라고 했죠 출세간은 즉 세간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 살림살이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란 뜻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기존에 하던 방식 습관대로 공부를 했다가는 이 공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기존의 방식은 공부를 잘하려면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그걸 이해하면 됐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걸 이제 알게 되면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가 닿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그 분별의 방식 밖에 모르니까 이 공부도 이제 그 분별의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초를 찾아 나선단 말이죠 진리를 찾아 나서고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깨달음을 찾아 나선단 말이죠 그래서 깨달음이 어디 있을까 부초가 어디 있을까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품을 본다는 거잖아요 견성이 성품을 본다 이러니까 아 성품을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본다 하면은 보통 눈이 대상을 본다 이렇게 밖에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세간에 있는 모든 언어 말 개념 이것들은 전부 다 분별을 기반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말이라는 것 자체가 분별 아닌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진리는 말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 아니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이라는 분별의 용어를 가지고 무분별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간의 언어를 세간의 도구인 언어를 가지고 출세간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왜 세간의 언어는 이렇게 밖에 말을 못하는 견성 이런 식으로 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견성이라는 건 성품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간의 언어인 견성을 놓고 보면 아 성품을 보는 거구나 이렇게 밖에 말로는 표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견성 아닙니다 성품이 있어서 내가 성품을 보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보고 성품이 성품을 보고 하나가 하나를 보는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거기에 더 가깝죠 보는 나와 보이는 것과 봄 그 작용이 다 세수로 나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간의 언어는 전부 다 본별을 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내가 성품을 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경전의 가르침이 부처님은 그렇게 많은 법문을 설했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들을 때는 부처님 법문의 낙처를 봐야지 그 말에 떨어져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말에 떨어져선 안 된다 이게 불교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하는 모든 설법이 단지 언어 개념일 뿐이지 제가 말을 통해서 가리키고자 하는 말 아닌 것 분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분별 아닌 것 이게 뭘까 하고 이 낙처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지 그것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한번 알고자 하는 이런 어떤 발심을 하는 것이지 말은 다 틀렸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보고 제가 하는 설법을 설법에 오류를 지적하라고 하면 한 시간 반 동안 떠드는 모든 내용을 싹 다 지적해서 이건 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다 틀린 거니까 말로써는 다 틀린 거니까 반야심경 경전에 나오는 모든 말이 다 틀린 말이에요 견성 틀린 말이에요 성품을 어떻게 봐요 성품이 이거고 봄이 이건데 반야바라밀 바라밀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지혜를 가지고 건너간다 다 틀린 말입니다 이 언덕과 저 언덕이 따로 없어요 건너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본래 부처라는 얘기인데 나는 부처가 아니다 이러면서 나는 중생이니까 부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분별의 구조는 그러니까 오케이 나는 중생이다 여기는 예토고 더러운 땅이고 저기는 깨끗한 땅 정토가 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바라밀다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면 저 정토에 이른다 피안에 이른다 그걸 바라밀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여기는 중생들의 탐진체 삼덕에 물든 더러운 땅이지 내가 여기 있지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맞지 그러면 바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틀렸어요 말은 다 틀린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또 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스님께서 우리 지난번 공부했던 육조단경에서 반야바라밀 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아니다 또 염불에서 서방정도 극락세계로 간다 이렇게 방편을 정토 삼부경 같은 데서는 썼는데 육조스님 같은 분들은 그렇게 말로 방편으로 설한 것을 또 깨준단 말이에요 정토 가는 거 아니다 서방이 정토라면 여기서 저기로 서방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동방 서방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따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가 바로 서방이고 여기가 바로 극락 정토다 그렇게 경제에서 한 발을 또 다 깨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보고서는 육조스님은 너무 파격적이다 혹은 육조스님은 부처님 말씀도 틀린다고 한다 그러면서 육조스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원래 기존 질서에서라면 우리 헤아리는 분별심에 의한다면 육조스님은 큰일 날 소리를 한 사람이죠 조사스님 선사스님들도 다 큰일 날 소리를 한 사람이죠 누구더라? 운문 스님인가? 뭐 이런 선사스님들은요 부처는 저 똥막대기라고도 하고 부처는 저 돼지우리에 돼지를 묶은 말뚝과도 같고 보살 그런 건 어디 저 땅바닥에 똥과도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사스님들이 부처를 무시하고 부처를 욕하는 거겠어요? 성철스님께서 평생토록 중생을 속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옥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중생들은 그걸 말 그대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실제 지금 유튜브에서 성철스님은 지옥 같다고 본인이 고백했다 평생 중생을 속였다 속였죠 뭐가 속인 거예요? 말이 다 틀린 말을 했으니까 말로는 다 닿을 수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말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자비심 때문에 스스로 똥물을 끼얹으면서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본다면 틀린 말이에요 속인 말과 똑같아요 근데 이 말로는 낙철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모든 법문은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선이 욕먹기 딱 좋죠 선은 아니 부초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분별을 하는 중생들이 보기에는 야 불교는 봐라 결국에는 부초도 죽이라 그랬다 조사도 죽이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일반인들은 이게 출세 간의 가르침이라서 그래요 세 간의 분별심 가지고는 가 닿을 수 없는 이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해요 그 실제 옛날엔 그래서 이 법은 위험하다 그랬어요 누구나 그 법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법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미친놈 소리 들어요 왜 법을 얘기하는 사람은 다 미친놈 같아요 일반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하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불성이 있다는 것도 아닌데 있지 않은 것도 아니다고 하고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저게 무슨 법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쉽단 말이죠 법 부처 이런 거 따로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 부처를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이건 좀 근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집안에 항상 행자로 들어오면 스님께 법을 구합니다 하고 들어오면 옛날엔 뭐 몇 년씩 행자 하면서 스승님에 대한 믿음을 한번 본단 말이에요 테스트해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크게 믿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법을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이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공부할 사람이냐를 확인한 다음에 법을 설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달마 스님은 이조 해가가 와서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병만 보고 앉아 계셨잖아요 나중에 눈이 오는 날 해가가 자신의 칼을 가지고 자신의 팔을 뚝 잘라서 자신이 나는 이 법을 위해서 몸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제서야 법문을 해줬단 말이죠 이게 그만한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공부에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쉽게 쉽게 이 법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린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또 언제나 법문을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정말 큰 스님 법문 듣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좋으신 분 법문을 들으려면 이걸 어떻게든 막 녹음을 하고 싶고 그거 하나 있으면 막 열 번 스무 번 계속 되돌려 들으면서 이걸 듣고 싶어서 그럼 출가를 해야 되나 이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뭐 너무 많은 법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막 범람하다 보니까 이게 법은 범람해도 내 자세는 언제든 뭐 틀으면 들을 수 있는데 뭐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언제나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딱 앉아가 진지한 자세로 딱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와서 듣는 게 더 좋다는 게 근데 직접 와서 듣는 건 자세가 일단 다르잖아요 먼 길을 와서 여러분 앉아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가만히 듣기만 하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집에서 그렇게 못 들어요 하다가 사람의 습관이 법문 듣다가 뭐 딴짓 돼요 청소도 하고 심지어 TV 켜놓고서 법문도 듣다가 뭐 멀티로 뭐 이것저것 같이 하면서 듣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딱 내가 단 10분 20분 30분이라도 딱 앉아서 제대로 법문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듣거나 그게 아니라면 귀 이어폰을 꽂고 어떤 산책이나 산길이 좋아요 아무도 없는 눈이 도심길을 산책을 할 때는 눈에 온갖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거의 자꾸 분별이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고요한 산길을 혼자 이렇게 걸으면서 그냥 이 본문에 딱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이 공부는 이제 효과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도 막 그냥 귀한 줄 모르고 들으면 이 공부의 효과가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이건 마음으로 하는 공부라서 근데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그냥 별것 아닌 법문 10번 수 5번 30번 반복해서 듣다가도 깨달을 수 있어요 옛날 스님들은 그냥 경전 보다가도 깨닫잖아요 그런가 하면 너무 좋은 법문이 막 수십 수백 언제든지 범람을 해도 내가 그냥 그렇게 간절하거나 이런 진지한 자세를 듣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서 지나가는 언어일에 불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부처거든요 불이법이란 말이 하나란 말이 하나 내가 법을 찾고자 할 때 내가 법을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성품을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내가 이 법을 확인해야지 하는 이 마음 법이 뭐지? 하고 법을 찾을 때 성품이 뭐지? 하고 성품을 보려고 막 여기저기를 뒤지면서 성품을 보려고 할 때 뒤져서 딱 봐질 수 있는 그 대상이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이법이니까 그 찾는 이 마음이 이게 자기란 말이에요 그냥 회강반조 딱 돌이켜서 자기를 문득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찾는 동안은 계속 바깥으로 대상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건 여러분은 부처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부처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중생인 내가 부처를 찾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떠나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마음을 떠나 따로 부처가 없는데 어찌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겠느냐 부처라는 견해를 어디 가서 쥐거나 그건 견해잖아요 내가 쥐 수 있는 생각 견해잖아요 또 마음을 떠나 부처가 있다고 한다 그럼 도대체 어디 부처가 있겠느냐 내가 이 마음으로 아 부처가 뭘까 깨달음이 뭘까 성품이 뭘까 이렇게 찾는 동안은 찾는 마음이 있고 찾을 부처가 따로 있잖아요 그건 둘로 나뉘잖아요 그런 동안은 부처를 볼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아요 그러나 문득 자기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는 거 아니에요 부처를 찾고 있는 이 마음이 부처구나 이 마음이구나 하고 그냥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저건가 하고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다가 눈을 가지고 눈을 찾고 있다가 눈이 내 눈이 어디 있지 이게 내 눈인가 아 이거 아닌데 이게 내 눈인가 이게 내 눈인가 이게 내 눈인가 계속 눈을 찾다가 죽었다 깨어나도 눈을 못 찾아요 눈이 백 년 동안 눈이 눈을 찾아보세요 내 눈을 찾을 수 있나 못 찾는데 보는 이것을 통해서 여기 지금 눈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회광반조예요 다른 것을 무엇을 보더라도 보는 내용은 상관없어요 이걸 보든 저걸 보든 상관없어요 이걸 봐도 눈이고 저걸 봐도 눈이고 똥을 봐도 눈이고 거룩한 걸 봐도 눈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눈을 확인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다가 아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는 게 이 마음이 이거구나 근데 미혹하게 서로 분별에 속고 속여서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린 미혹한 마음 때문에 분별에 스스로 속는단 말이에요 둘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이게 저거를 찾는 것 이것만 해왔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분별이 속이는 거예요 분별이 분별에 속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평생 분별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가짜거든요 그거 꿈 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분별을 진짜라고 알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별에 속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분별에 속고 살아왔던 거기서 놓여 나면 되는 겁니다 왜? 분별은 진짜가 아니니까 내가 분별로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이랬어요 그거 분별이에요 진짜 내가 남자거나 여자인 게 아니라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로 나는 부자야 나는 가난해 나는 늙었어 나는 젊어 나는 키가 커 키가 작아 난 능력이 있어 능력 없어 나는 중생이야 나는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분별로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별 자체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자기 분별에 자기가 속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였죠 나는 부자야라고 여겼는데 실제 그게 실제 있는 말이죠 부자라고 내가 분별해서 생각할 수 있거나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뭐가 도대체 부자고 뭐가 가난한 거예요 돈이 얼마가 있어야 부자고 얼마가 있으면 가난한 거죠 인도에서 다 주고 가는 사람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집을 짓고 살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그게 부자인가 뭐 수조원 있는 사람은 수십조를 못 벌어서 가난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만든 부자라는 개념을 쥐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몇억 밖에 없는데 엄청 부자라고 본인이 생각하면서 풍요로움을 느끼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몇백억이 있어도 가난하다고 느끼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부자라는 것 자체가 실제 여러분이 부자를 느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살면서 내가 나는 부자야 나는 가난해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다 생각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지 실제 내 인생의 부자가 경험 되냐는 말이죠 배고픔은 그냥 밥을 먹을 뿐이에요 밥을 입에 넣고 씹고 실제 경험 되는 건 뭐냐면 배가 고프다 나는 자각 그리고 밥을 먹고 변장찌개를 한입 위에 넣고 김치를 넣고 씹고 넘기고 거기는 부자도 없고 가난도 없어요 근데 밥과 김치를 먹 보리밥과 꽁보리밥에 김치를 먹으면 나는 가난해 비참해 나는 비싼 음식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그 생각이 본인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실제 여기는 비참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인 사람이 몸에 좋은 거니까 꽁보리밥에다가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경험 되는 건 부자 가난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진실은 진짜난 그 매 순간에 어떤 알아차림 매 순간에 경험 살아있음 맛있는 걸 먹고 맛없는 걸 먹는다는 건 분별이죠 왜냐면 이 맛이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맛인데 뭐 홍어 이런 걸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 어떤 사람은 소스라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옛날엔 좋았다 지금 싫거나 옛날엔 싫었다 지금 좋을 수도 있죠 거기 진실이 있냔 말이에요 거기에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도 내가 배불러 죽을 것 같을 때는 다 먹기 싫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별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진실이라고 여기면서 그거 실제라고 여겨요 내가 부자거나 가난한 게 실제다 내가 능력 있다 능력 없다가 실제인가요? 누가 직장 상사가 나한테 너 그것도 못해 하고 욕을 한마디 했어요 그럼 실제 일어나는 건 나는 능력 없음 비참함이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지 생각과 분별이지 실제로는 뭐가 경험돼요? 소리 너희 능력 없는 녀석아 했을 때도 그 소리 파장을 알아차릴 뿐이에요 사실은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건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소리가 나를 반드시 괴롭혀야 될까요? 예를 들어 넌 능력도 없고 능력 없는 녀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나를 괴롭힐 수 있을까요? 그 인연 따라 그 말이 어떻게 나오냐가 나에 따라서 내가 분별을 다르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실은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뒷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나한테 얘기한 걸 오해했어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고 엄청 막 내가 막 능력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막 비참해하게 느꼈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난 한참 하루 동안 괴로웠는데 그 다음날 물어봤더니 내 얘기한 게 아니라 저 뒷사람 얘기한 거였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그 말을 이렇게 분별하니까 그게 나에게 와서 꽂혔단 말이에요 괴롭게 똑같은 말인데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괴롭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롭지 않고 이게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상처를 줄지 말지가 결정돼 자기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들은 다 모양이잖아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괴로워지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실하지 않은 거죠 그런 분별은 그 분별을 쫓아갈 게 아니라 그냥 실제 여기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그냥 들리는 이 소리파장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든 저 소리가 들리든 좋은 소리가 들리든 나쁜 소리가 들리든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건 소리의 내용물이잖아요 소리의 내용물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의미부여를 하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의 내용물은 진실이 아닙니다 내가 분별해서 쫓아가는 거지 소리의 내용물은 진실이 없어요 거기는 근데 이 소리가 들린다 라는 이 사실 이것만이 진짜죠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이 자각 이것만이 진짜예요 그 내용물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그 소리 들림? 그게 근데 우리는 그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거기서 두 번째 세 번째 짤이 떨어져가지고 분별이 떨어져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내 인생은 비참하다 나는 키가 작다 나는 얼굴이 못났다 난 능력이 없다 이런 온갖 자기 생각으로 만든 가상 현실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그 속에 사로잡혀서 그걸 진짜라고 여기면서 평생을 거기 노예처럼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분별에 휘둘리면서 살고 있죠 그 분별이 분별이 속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분별에 속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는 그 분별 이전 분별 이전에 헤아려 분별하기 전에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느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가운데 이렇게 인연따라 이렇게 부딪혀 준다라는 인연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도 일어나고 모양도 일어나고 분별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데 그 인연따라 잠깐 생겼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죠 그 모양은 모양은 인연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소리처럼 이렇게 소리 들리듯이 인연따라 생겼다 인연따라 사라지고 끝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럼 여기서 진짜는 이 소리를 좋다고 할 것이냐 싫다고 할 것이냐 그거는 분별이죠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실은 이거죠 이게 전부죠 분별을 하지 분별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공항 가운데 텅 빈 가운데 이게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이 인연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텅 빈 가운데 그냥 인연따라 이렇게 생기고 사라질 뿐이에요 인연생 인연멸 근데 아예 없다고 할 것이냐 아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서 경험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춤추는 공이다 라고도 하죠 살아있는 공인공인데 살아있다 분명하게 살아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있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있음 I am 내가 있다라는 어떤 감각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분별에만 속지 않는다면 그냥 진실인데 우리는 평생을 이 분별에 속으면서 분별로 만든 자기 생각으로 만든 분별의 가상현실 의식으로 꾸며낸 만법 만법 유식이라고 해서 만법이 전부다 자기 의식 하나 가지고 만들어낸 세상이죠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가 자기가 만든 그 의식이 만든 세상 그걸 진짜라고 여기면서 거기 사로잡힌단 말이죠 그러니 미혹하게 서로 분별에 속고 속여서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 무정물에게 사로잡혀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모양이 사로잡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앞에 불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무정물에 이 무정물에 불상 등에게 사로잡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랬어요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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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부처님이에요 첫 번째 자리에서 본다면 저분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저분을 보고 있는 지금 자기가 부처지 바깥에 있는 저게 부처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법계와 사법계 그래요 사법계 현실에서는 부처님 모양의 세계니까 현실은 모양의 세계를 완전 무시할 수 없으니까 현실에서는 와 부처님 하고 와서 절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딱 진실에서는 진실에서는 저게 어떻게 부처겠어요 저걸 바라보는 자기가 부처지 오히려 부처가 형상에게 절하는 거죠 그래서 다나 천연선사는 추운 겨울에 목불을 장작을 패가지고 떼기도 했죠 그걸 보고 후세 사람들이 다나 천연선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좋은 법문재료로 삼죠 왜 그럴까요? 불교를 농락한 스님인데 부처님을 도끼질해서 죽인 스님이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실제 우리는 좁은 부처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그냥 그렇게 형상의 개념을 입혀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아 부처님이다 이렇게 내가 그려낸 거잖아요 그려낸 거잖아요 자기가 진실은 저 모양 속에 부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정물에 사로잡혀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분별에 미혹하게 분별에 속고 속이니까 그래서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무정물에 속아서 자유롭지 못해요 절에 와서 여러분 막 뛰다니면서 누워 자고 그러진 못하잖아요 절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분별에 사로잡히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분별에 덜 사로잡히는 갓난 애기들은 어때요? 애기들 애기들은 여기가 절이든 교회든 자기 집이든 상관 안해요 그냥 막 뛰고 논단 말이에요 저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같은 거 옛날에 할 때 보면 법당에서 애기들이 막 뛰어노는 게 그렇게 아름답고 살아있어요 막 너무 보기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죠 야 너 저래서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럼 이제 스님들이 그러지 마시라 아이들이 절에 와서 팍 뛰어놀고 시끄럽게 하고 그래야 그래 아이들이지 절에 와서 거룩한 가게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그걸 가르치고 나면 오히려 더 그 아이의 천진한 성품을 딱 내리 찍어놓은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정물의 모양의 세계 모양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전부 다 이 모양에 사로잡혀서 분별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어떤 좀 거룩한 것 같은 자리에 가면 내가 왠지 거룩한 척 해야 될 것 같고 옷도 뭔가 좀 딱 잘 챙겨 입어야 될 것 같고 아무게나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 데나 못 갈 것 같고 모양에 사로잡혀서 분별에 사로잡혀서 스님한테는 어떻게 일을 차려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솔직히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냥 그렇죠 스님이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근데 그냥 이제 현상세계 사법계에서 그냥 연극 연극하는 놀이 하는 거예요 연극 할 때는 연극인지 알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연기는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스님 놀이 하고 신도님 놀이 하고 여러분들이 뭐 집에선 아빠 엄마 놀이 하고 회사에서는 뭐 회사 자기 맡은 바 임무인 것 같은 놀이를 하되 그러나 그걸 하는 뭐가 그걸 하냔 말이에요 스님이고 제가 자고 사장이고 직원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그건 모양이잖아요 그 모양 인연 따라 계속 달라지는 껍데기 옷 같은 거잖아요 맨날 옷 다른 거 입고 나가듯이 부모 집에 왔을 땐 부모지만 나가면은 직장 사람이고 친구한테는 회사에서는 내가 거룩한 높은 사람인데 옛날 친구 만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뭐 거룩한 스님인 척 하면서 이런 자리에 앉아있지만 제 고등학교 불교학생이 하던 친구들 가끔 한 번씩 전화와요 녀석들이 새벽 막 열두시 한시두시 때 전화와요 야 너희들 좀 제발 멀쩡할 때 술 안 먹고 전화 좀 해라 그럼 애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술만 먹으면 전화해가지고 하 뭐 인생 상담해달라고 그것도 뭐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야 땡중 잘 지냈어 이러면서 전화와요 옛날 친구 인연이었을 때는 그런단 말이에요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처음에 출가하자마자 처음 부모님을 딱 만났었을 때는 출가하고 나서 딱 아 이게 사생의 이 출가자는 출가자의 어떤 그 상 출가자라는 상이 이제 출간지에 얼마 안 된 스님들이 스님에 대한 상이 제일 커요 내가 스님이다 하는 제가 처음 출가해서 부모님을 딱 만나는데 야 이게 막 그 순간 딱 뵙자마자 순간 이게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어디 학교를 갔다가 어디 이제 멀리 학교를 다녔으니까 학교에서 잠깐 집에 오더라도 부모님께 이제 절을 드리고 부모님한테 항상 절을 하는 게 맞는데 출가하자마자 이거 내가 절해야 되나? 아니 나 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스님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순식간 들더란 말이죠 뭐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어떤 모양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분별에 갇혀가지고 분별에 갇혀서 그게 그게 다 모양의 세계에요 분별의 세계 분별 이전에는 부모 자식이 따로 있습니까? 출제가가 따로 있습니까? 남녀가 따로 있습니까? 나뉘어요? 둘로 나뉘지 않아요 나뉘는 건 다 분별이 하는 일이에요 분별의 세계를 진짜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속아가지고 물론 현실에서는 그 분별을 적절히 그 맞춰서 살아야 되는게 맞죠 당연히 세간의 삶에서는 그런데 그러면서도 딱 이 법에 지혜가 있으면 분별을 다 따라가면서도 분별에 속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분별에 연극은 다 해주면서도 근원에서는 딱 중심이 서있단 말이죠 근원에서 분별에 속지 않는 지혜가 있단 말이죠 현실에서는 현실에서 분별할 수 있는 걸 다 하지만 근원에서는 딱 분별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자기 중심이 딱 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혹하게 서로 분별에 속고 속여서 벌레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 무정물 등에 사로잡혀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평생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분별에 속는 동안은 분별에서 한번 깨어나 봐야지만 이 세상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 말을 믿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이니 전혀 이익이 없다 이 말이 어찌 보면 참 위험한 말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전부 다 다나 천연 선사처럼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나 천연 선사는 아마 그 한번 보여주는 거겠죠 또 그분의 약간 기질도 좀 그런 면이 있었고 그냥 한번 법으로서 상을 깨기 위해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부처님을 깼을 수도 있고 그러더라도 그렇게 한번 보여주는 거지 우리는 그런다고 해서 아 무정물에 나는 속지 않겠다 하고 절에 와서 절도 안 하고 스님한테 답장도 안 하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죠 다 하면서도 다 하면서도 머무는 법 없이 하면 되죠 모르긴 해도 다나 천연 선사가 그렇게 막 부처님을 떼기도 했을 뿐 아니라 마조스님에게 가서 선방에 딱 들어가서 선방 중간에 성상이라고 해서 문수보살이라든지 이렇게 보살상이 중간에 딱 있었는데 오자마자 마조스님께 인사도 안 하고 가가지고는 그 성상 목 위에 올라앉았단 말이에요 다른 선생님들이 저 미친놈이 하나 있다 저 이상한 놈이 하나 왔다 근데 이제 마조스님의 보고서는 허허 웃으면서 아 이 제자가 천연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천연이라고 이름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파격격식을 깨뜨리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여줬었거나 모습을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다른 스님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잠시 보였었거나 아니면 아니면 어쩌면 뭐 이럴까 싶지만 다나 천연선사가 이럴 수는 있겠죠 이 이 자기 성품을 확인한 지 얼마 안 돼서 뭔가 푹 읽지 않아서 읽지 않아서 이게 막 그냥 내가 천하에 들어올 게 없고 뭐 내가 자신 만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진짜 막 때로는 막 그냥 미쳐 날뛴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큰 스님들도 그렇게 막 그냥 그냥 자기 깨달았다 하면서 막 미쳐 날뛸 때는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고 그냥 쓱 피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시간을 좀 두자 나중에 보자 나중에 가면 이제 푹 익어 가지요 푹 익어 가면 뭐 그냥 시시비비 뭐 내가 이제 좀 안다고 해서 당신 그 틀렸어 저 이거 틀렸다 하면서 막 이러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뭐 세간사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옳고 옳은 것도 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정법 뭐 내가 아니 모르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 인연 따라 푹 익어 가면 그냥 평범한 본레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평범한 본레인이 되는 거지 꼭 이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선불결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하고 독특하고 다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저 군법단 군법사로 있을 때 어떤 저 군법사 스님이 이제 20대 스님이 군법사로 딱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사관학교 사관학교 법당에 이렇게 법사로 저도 이렇게 전에 들은 얘기에요 주지 법사로 딱 갔는데 사관학교 생도들이 20대 초반에 뭐 불교를 알아야 뭘 알겠어요 군법당에서는 이렇게 좀 자상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법회 사관학교 법회에 가가지고 주장자를 들고서는 꼭 내려치면서 이게 법이다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 끝났다 이걸 이렇게 알겠냐 그러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도인 흉내를 내기 위해서 무조건 막 기인 같은 이런 행동을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않지만 이제는 자유자재로 속아주는 거예요 내가 속지 않는 줄 뻔히 아는 자리에서 이제 현실을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같이 게임하면서 꿈인 줄 알고 꿈을 꾼단 말이에요 분별의 꿈 속에서 그냥 같이 꿈을 꿔주는 거예요 그게 분별인 줄 명확히 아는 상태로 그 다음을 보면 부처는 허물이 없으나 중생이 거꾸로 전도되어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 자심시부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 부처는 허물이 없으나 중생이 거꾸로 전도몽상 전도되어가지고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 부처에게는 허물이 없죠 중생이 거꾸로 전도됐을 뿐이다 전도라는 게 뒤집혔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한다 뒤집혔다 분별이 주인인 줄 알고 분별 아닌 자리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진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는 허물이 없어요 부처는 허물이 없어요 여러분의 부처자리? 제가 부처자리, 마음자리, 첫 번째 자리 이런다고 해서 그게 첫 번째 자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꼭 이게 첫 번째 자리고 자기가 첫 번째 자리지 이 현실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이 현실이 그대로 첫 번째 자리에요 이게 바로 그대로 첫 번째 자리에 부처지 이거 빼고 여기서 또 다른 첫 번째 자리를 따로 찾으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편의상 말로써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처로서 허물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부처를 쓰고 있어요 부처에게는 허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림살이거든요 부처는 살림살이가 뭐예요? 여러분 뭐 가지고 밥 해먹고 빨래하고 뭐 뭐 국 끓이고 해요 살림살이가 있어야지 그걸로 밥을 해먹고 국 끓이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살림살이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길을 걷고 이게 전부 다 자기 마음, 자기 살림살이 가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살림살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지금까지 여법하게 완벽하게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것만 완벽한 게 아니라 실패하는 것도 완벽한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자기 분별일 뿐이지 두 번째 자리 분별이 떨어졌으니까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는 것 뿐이지 성공도 완전한 부처의 작용이고 실패도 완전한 부처의 작용이에요 사는 것만 부처가 아니라 죽는 것도 부처예요 우리 분별내는 산다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는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냥 완전해요 죽는 그 순간도 완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죽을 수 없으니까 분별이 죽는 거예요 분별이 분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는 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허물이 없는 부처를 100% 완전하게 매 순간 쓰고 있어요 이 부처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가 없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내가 있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내가 있는 걸 알죠? 제가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 말을 이 말을 듣는 걸 통해서 아 듣는 내가 여기 있구나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잘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건 상관없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걸 통해 듣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 첫 번째 자리는 확실하잖아요 보는 걸 내가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거나 똥을 보거나 부처를 보거나 큰 상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본다는 이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대수용 이런 얘기래요 히말라야 겐지지강의 모래알은 거기다 짐승이 와서 똥을 싸놔도 욕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임금의 마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막 환히 심내지도 않는다 그럼 분별 없이 다 수용한단 말이죠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보는 이 작용은 이 작용은 분별이 없잖아요 보이는 거에 따라서 막 인상을 찡그리거나 좋아하거나 그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봄 이 자리에서는 그걸 통해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끼어 있음을 자기 존재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자기 존재를 자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첫 번째 자리의 분별 이전에 그냥 자기가 늘 확인되는 보면서 확인되고 이렇게 확인되고 이렇게 확인되고 이렇게 늘 확인되는 진정한 자기 여기는 관심이 없고 분별 자기가 분별한 분별해서 그걸 자기식대로 해석한 그게 자기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나 하면 나 하면 여기 이렇게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가 호흡이라고 이름 붙인 뭔가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 아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게 그냥 자각될 뿐이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의자에 이렇게 어떤 부계감 압력감 접촉된 느낌 그런 걸 통해서 그게 그냥 자각될 뿐이죠 지금 우리가 그냥 여기 진짜 일어나는 건 그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들숨 날숨이 자각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자각되고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되고 그리고 내가 여자다 내가 남자다가 자각되진 않죠 그거는 생각이죠 생각을 할 때 내가 여자가 되거나 내가 남자가 되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지금 여기서 진짜 경험되는 건 남자다 여자다 는 경험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자각이 있을 뿐이죠 내가 늙었다 나는 젊다가 경험됩니까 사실은 몸이 조금 가벼운 느낌일 수도 있고 몸이 조금 무거운 느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가 아픈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럼 그게 아픈 느낌일 뿐이지 그 느낌이 자각될 뿐이지 거기다가 내가 난 이렇게 자꾸 아프니까 난 늙었어 하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도 아플 수 있거든요 몸이 무거울 수 있거든요 몸이 무거운 느낌을 자각하고 있는데 그게 무조건 나를 늙었다 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실제 자각되는 건 내가 늙었다 내가 감당되는 게 아니죠 남자 여자가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첫 번째 자리에서의 경험 자체 작용 자체 그게 진짜 진실이잖아요 진실로 경험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여기 내가 살아 있구나 이렇게 그게 이렇게 손을 움직이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말을 듣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거는 모양이 없단 말이야 크기도 없고 여기서는 이 손을 이렇게 작용하게 하지만 저쪽에서는 저 고사님 다리를 왔다 갔다 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 고치 빌딩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 아래 개미처럼 걸어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자동차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작용하게 한단 말이에요 대기 대용으로 이 이 진정한 자기 분별되기 이전에 분별되고 해석되기 이전에 이 진정한 자기의 본래 모습 본래 면목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늙지도 젊지도 않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이게 진정한 자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전도돼서 이 진정한 자기에는 허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전도돼서 분별심으로 전도돼서 자기 분별만 믿는 거예요 뒤집혀진 허망한 망상 그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부처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인지를 안다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 마음이 부처인지를 안다면 마음 밖에 가서 부처를 찾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또 이 말을 듣고는 아 그럼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는 얘기구나 하고 마음은 내 안에 있겠지 하고 마음 안으로도 찾아요 밖으로 찾는 거나 안으로 찾는 거나 똑같이 대상화시켜서 둘로 나눠가지고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 밖에 없다 그러죠 내외 명철 안 밖에 따로 없어요 이 몸을 나라고 했을 때만 이 피부 안은 나고 피부 바깥은 세상인 것처럼 분별될 뿐이지 부처가 부처를 제도하지 못하니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 부처가 부처를 제도하지 못한다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 부처가 부처를 제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부처가 부처를 제도할 필요가 없죠 눈을 볼 수 없죠 서울에 이미 도착한 사람이 서울에 도착해야 돼요? 정상에 도착한 사람이 본인 스스로 아직 정상에 도착하지 못했어라고 여기면 도착해야 될 정상이 따로 있다고 여겨요 그런데 문득 여기가 정상이구나 라고 확인하면 그 뿐인데 중생이 있어야 부처가 있어요 중생의 인연으로 부처만 있으면 부처에게는 부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를 제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중생이라는 분별이 있으니까 내가 괴로운 중생이구나 없애야 될 괴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움이 없으면 여러분 불교의 목적은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아니라 사성제가 불교 전부라리잖아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괴로움의 소멸이 불교의 목표예요 괴로움이 소멸되면 그 뿐이지 따로 부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열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소멸되면 그게 열반이에요 열반이라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병 있는 사람이 병을 나면 되죠 병이 나면 그게 끝난 거예요 병자가 병이 나면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건강이라는 뭔가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병이 나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병 나은 또 다른 세계가 있는 줄 알고 찾아간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것처럼 불행하지 않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실제 불행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 불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난 행복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꾸 행복을 찾아요 돈을 더 벌면 행복하겠죠 돈을 벌어보니 그것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또 뭐 하면 행복하겠죠 행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불행하지 않은 게 그냥 행복이에요 깨달은 부처가 따로 있느냐 괴로움 없이 살면 그게 부처예요 분별망상 없이 살면 분별망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살면 그게 부처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없으면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부처가 이렇게 되게 해요 여러분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나를 만들어내고 한 생각 일으켰을 때 여러분 한 생각 일으킬 때 내가 탄생해요 그 자리에서 내가 40년 50년 60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그게 내가 아니고 여기서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건 내가 없어요 한 생각 일으켜서 여기 한 생각 일으킬 때 여기서 내가 탄생하고 여기서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남자를 만들어내고 여자를 만들어내고 부자 가난도 여기서 만들어져요 모든 분별이 지금 눈앞에서 목전에서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켜야 분별을 일으켜야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요 나는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이런 분별의 생각이 일어날 뿐이죠 여러분 꿈꿀 때 꿈속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꿈의 세계가 확 펼쳐졌잖아요 동시에 내가 꿈속에 들어가자마자 동시에 꿈의 우주가 확 펼쳐지지 꿈을 들어가자마자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제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원시시대 구석기 신석기 막 지나여오면서 이 세상을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수업급 동안 이루어지는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꿈을 꾸고 꿈 깨서 눈을 딱 뜰 때 뜨기 직전에 뭐 영화 끝나면 디엔드 해서 이렇게 막 자막 올라가고 나서 이제 끝납니다 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근데 꿈을 꾸는 동안은 어제도 있고 그저께도 있고 작년도 있고 10년 전도 있고 인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꿈속에 있을 때는 근데 사실은 꿈을 꾸는 그 순간 동시생이잖아요 동시생 나와 우주가 동시생 하잖아요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잖아요 꿈을 깰 때 나와 우주가 동시 멸해요 어젯밤 꿈이 도대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젯밤 꿈과 똑같은 꿈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거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 그때의 분별에 의해서 잠깐 생겨났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실이 똑같아요 그래서 묵조선을 하는 이런 전통에서는 그냥 묵묵히 비춰볼 뿐 그냥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묵묵히 비춰본다 그냥 묵묵히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10분 앉아있으면 10분 붙여다 1시간 앉아있으면 1시간 붙여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것도 이렇게 굳이 나누면 분별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자기 성품을 확인하기 전에는 조사선, 가나선 같은 방식을 통해서 정말 꽉 막혔다가 한번 분별이 탁 깨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건 이 조사선의 방식이란 말이죠 한번 꽉 막혔다가 자기를 문득 확인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성품을 확인해야 되고 성품을 확인한 다음에는 묵조선의 방식으로 그냥 묵묵히 비춰보는 거예요 윗바사나의 방식 윗바사나를 억지로 수행해서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윗바사나예요 그냥 윗바사나 그냥 봄 이것뿐이구나 그게 저절로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절로 되는 측면이에요 수행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성품을 한번 확인하기 전에 묵조선이나 명상이나 윗바사나를 하려고 해보세요 엄청나게 수행과 싸워야 돼요 내가 오늘은 5분 동안 생각이 멈췄습니다 잘했는데 그거 어쩌라고요 금방 나올 건데 나오면 똑같이 분별할 건데요 아 이번에는 내가 정말 한 10년을 노력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생각이 딱 멈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놀라운 선정산매를 유지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그럼 그래가지고 계속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밥 먹으러 나와야지 배고프면 세상은 살아야 되거든요 또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억지로 힘들여서 유의조작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로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에 어떤 결실을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의조작으로 그러니까 그게 실패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진척이 잘 없어요 명상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보세요 명상 수행 갈고 닦는 사람들 보세요 끝끝내 좌절하거나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고 아직도 끝까지 버티거나 힘들어서 한 6개월 1년 하다가 막 치열하게 하다가 도지 못하겠다 하고 그냥 다시 새석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선과 윗바사나 가나선과 목조선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매칭이 된다면 이 축의 불교하는 분들이 선은 다 좋은데 견성 그런 게 어딨냐 성품이 어딨냐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럼 없으면 왜 그걸 해요? 실제 하는 게 아닌데 그걸 중간에 뭐하러 소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시부도에서 중간에 소를 찾고 소를 키우다가 나중에 소가 사라지는 왜 그걸 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윗바사나처럼 그냥 소 중간에 껴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법화경의 비유처럼 그 자리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자로 윗바사나 해보세요 생자로 명상한다고 앉아보세요 이게 내가 10분 생각 멈추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 시가 앉아있으면 59분 망상을 해요 어쩌다 성공했어도 그 상태가 또 유지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생자로 그냥 명상해가지고 그 진도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화성의 비유에서는 이끄는 자가 부처님 있는 곳까지 사람들을 막 데려가고 있는데 다들 너무 힘들어 하더라 너무 힘들어서 저까지 못 가더란 말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법화경에서 화성의 비유를 통해서 임시로 가짜 성을 만들어놨다 아주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그곳에서 잠시 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쉰 사람들이 아 이제 힘을 내가지고 다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누구나 저 부처자리까지 가더란 말이죠 즉 그냥 생자로 명상만 하라고 시키면 생각이 한 번 끊어지지 못하고 생각이 특징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한 번 문득 확인하지 못한 입장에서 진실을 눈뜨지 못한 입장에서 즉 여전히 생각에 속고 있고 분별에 속고 있는 입장에서라면 명상이 잘 안 먹히더란 말이에요 힘만 들고 실제가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명상 수행 온갖 유의 조작으로 수행하는 단체에 가보세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 안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큰 도움이 되죠 그렇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부처자리까지 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인도에서는 이 아트만이라는 것 때문에 있을 수 없었지만 중국에서는 가능했던 이 성품이라는 것을 방편으로 방편으로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성품이라는 것을 방편으로 해놓으니까 자기 성품을 한 번 확인하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 세상이 무엇인지 연기법이 진짜 뭔지 공이라는 게 진짜 뭔지 공적 영지가 뭔지 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법에 대한 안목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억지로 명상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위빠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묵조사나 하려고 막 구제했을 필요 없어요 해도 무방하지만 자기 성품을 확인한 다음에는 억지로 막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심심하면 그냥 앉아서 한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앉아있으면 좋다 그러나 막 앉아있기 위해서 바득바득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돈으로 점수라는 건 뭐냐면 애써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진짜 수행은 저절로 수행이 이루어진다니까 육조스님 그냥 한 십몇 년 산에 가서 지냈는데 그냥 저절로 공부가 됐단 말이에요 많은 스님들이 스승님 밑에서 자기 성품을 확인한 다음에 그냥 거기 머물러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가끔 스님 법문 들으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는 게 수행이에요 거기는 자기가 내가 유의조작으로 억지로 수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진짜 무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훨씬 쉽게 말해 진도가 빠르더란 말이죠 역사 속에 그 많은 불교의 수행법들 있잖아요 해보니까 그러란 말이죠 방금 전에도 어떤 분께서 옛날엔 어떤 수도사 같은 것 쪽도 공부를 한동안 하셨다가 또 한동안 아 이 불교에 뭔가 있나 보다 해서 불교 남방 불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막 몇 년을 살면서 거기서 수행을 윗바삭 열심히 막 보냐 오래오래 하다가 나도 답을 못 냈을 뿐 아니라 이 주변에 보니까 이거 가지고 답 낸 사람이 잘 없더라 이게 진짜 되는 건가 이게 아니면 빨리 포기해야지 하고 몇 년을 하다가 탁 내려놓고는 이 선을 공부를 하다가 아 내가 이 스승의 이제 이 선에서 내가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하고 탁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공부만이 내가 평생 내가 할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난 몇십 년간 이 수행, 주행, 주행 다 해봤는데 명확하게 뚫리질 않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진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안다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는 않을 것이다 부처가 부처를 제도하지 못하니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 부처는 부처를 제도하지 못하냐 제도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제도를 해요 제도하니 마니도 없고 부처니 아니니도 없어요 부처에겐 부처가 없어요 부처가 되고 나면 엄청난 우리 머릿속에 착각이 여러분이 부처가 되고 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내가 막 얼굴 위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몸에 있는 병 싹 다 없어지고 술, 담배, 피든 습관 다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모두 막 따뜻하게 무한한 자비로움으로 대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처럼 돼요 지금 나처럼 지금 자기처럼 주부가 깨달으면 주부예요 밥해야 돼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빨래도 해야 되고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고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깨닫고 나면 술, 담배 무조건 저절로 끊어지고 고기는 일절 입에도 안 되고 완전 친환경적인 것만 먹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이제 방편으로는 뭘 드세요?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아침에 세 번 예부를 하고 부처님 전에서 일으켜야 됩니다 처음에 출가할 때는 심지어 승복 입는 방법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요 양치하는 방법 길을 걷는 방법 옷을 입고 벗는 방법 신도님들과 대안하는 방법 모든 거 하나하나 시시콜콜 다 가르쳐줘요 처음에 출가할 때 위의를 가르쳐줘요 스님으로서의 위의는 어떻게 되는지 죽물을 드린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가 된 스님들도 어느 정도 연차가 된 스님들이 그런 위의를 막 억지로 얽매여서 지기고 살겠어요? 그건 처음에나 필요한 거예요 방편으로 나중에는 그런 거 위에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법에서는 그런 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방편으로 필요하지만 처음에 공부하는 제자들에게는 계율을 지키세요 착한 일을 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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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르치지만 나중에 법의 자리에 가서는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과자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이런 분들이 자기가 공부를 가르쳐 보려고 주변 사람들 좀 가르쳐 보려고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그런데요 내 하루하루 사는 걸 뻔히 아는 주변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왜 안 듣냐 그랬더니 야씨 니가 무슨 도인이니 니가 뭔 도를 아냐 맨날 고기 먹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할 거 다 아는데 니가 뭔 도를 아냐 이런다는 거죠 이 표면적인 기초 단계에선 그런 걸 문제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공부가 깊이 들어가면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뭘 먹느냐가 뭐 중요해요 그런 거에 목맬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당연히 가볍게 지키는 건 좋은 건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지키는 건 좋은 거 지키는 게 훨씬 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입장에서라면 그건 이제 쭉쩡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그럴싸하게 걷고 어떤 옷을 입고 뭐를 먹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부처님 당시 뭐 고기 안 먹고 살았어요 주는 대로 다 먹었지 대승불교 와가지고 막 이제 막 불교가 막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다양한 게 나온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분별 없이 주는 대로 먹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대원칙이에요 스님들이 공양하는데 대원칙 분별하지 말고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분별하지 말고 시주자 마음대로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주는 대로 먹어라예요 그냥 여기 고기 들어갔으니까 빼주세요 오신 채 들어갔으니까 빼주세요 이럴 권한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수행자에게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분별 없이 분별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뭘 먹냐 가지고 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따지고 성격이 어떠냐 해가지고 따지고 성격 큰 스님들 중에 급한 스님들 안 계시겠어요 옛날 성철 스님도 때로는 화도 내고 그러셨다 그러죠 조연사 스님도 때로는 급하고 화도 내고 하셨죠 그거 보고 도인 아니야 이렇게 결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 법의 자리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법이 분명하냐를 따지는 거지 그 현상적인 모습까지 따지는 거는 이제 기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2와 4가 구족하다 현상에서도 구족하고 원만하고 이치적으로도 원만하면 가장 좋겠죠 가장 좋겠죠 현실적으로도 사람이 생긴 것도 여법하고 잘생겼고 잘생겼고 먹는 것도 잘하고 뭐든지 뭔가 누가 봐도 다 좋으면 꼭 그걸 완벽하면 제일 좋겠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시시컬커 하나하나를 따지면 안 돼요 그냥 공부만 봐야 돼요 공부만 딱 법만 봐야 돼요 진짜 법이 뚜렷한 스승인데 그 제자가 스승의 어떤 특정한 한 모습을 보고서는 실망해가지고 뛰쳐나갔다 이런 얘기들 옛날에 많잖아요 나중에 그 제자가 나중에 가서 본인이 다 공부가 있고 나니까 그때 내가 어리석었다 그거는 비본질적인 건데 그거 하나 내가 보고서 뛰쳐나갔다는 게 뭐 어떤 경우는 그 스승이 화를 내는 걸 보고 뛰쳐나갔다 어떻게 스승이 화를 낼 수가 있느냐 또 어떤 분은 그 스승 앞에서 내가 다른 스승에 대한 이게 진짜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 조금 깨름직하게 여기들 해요 그래서 야 이 도인이라는 사람이 질투가 많네 이러면서 뛰쳐나왔다는 거죠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질투의 이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옛날 선사스님들 보세요 인정해 주는 게 없어요 다 깨뜨려요 마조 스님 밑에서 공부한 스님 또 마조 밑에 위산, 앙산 또는 황벽, 임재 이쪽에서 온 제자들, 이쪽에서 온 제자들이 서로 서로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이쪽에서 공부해서 온 제자들을 깨뜨리고 또 어떤 스님이 이런 상에 대해서 딱 방편을 아주 좋은 방편인데 이런 상 방편을 딱 설명하니까 저쪽 가서는 그것도 상이다 하고 깨뜨려 버리고 그게 그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은 인정하더라도 세우고 난 반드시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세우고 난 반드시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현상의 자기 아르말이 분별심을 가지고 출세관을 내가 머리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희가 제가 그 얘기 들었잖아요 저희가 처음 출가했을 때 20대 때 20대 중반에 출발을 해놓으니까 분별이 많은 거예요 분별이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 맨날 모여 앉아가지고 도대체 은사스님께서 왜 저러셨을까? 도인이라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도인이라면 화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도인이라면 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혼낼 일은 아니지 않아? 은사스님 방 청소를 하는데 나름 방 청소하는 공식이 있어요 우리 상자들끼리 내려오는 그걸 처음 배우고 나서 뭐랄까? 이게 뭐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비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맨날 모여 앉아가지고 이분이 도인이 맞냐? 도대체 왜 그러세요? 도인이라면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그게 머릿속으로 뭔가 결론이 나이지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아 스님께서 우리한테 욕한 것은 혼낸 것은 우리 업장 소메 주려고 그러는 게겠지 그럼 머릿속에서 아 그래 그런 걸 거야 오케이 인정 그러면 이제 소화가 된 거예요 아 그거를 계속하고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어리석죠 그거 그렇게 이해했다고 해봐야 자기 머릿속에서 분별해서 이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법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깨달은 사람도 현상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특히나 완전히 익어가기 전에는 자신의 과거 습 그대로 나오기 쉽단 말이에요 많이 잊고 나도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어떤 업습의 패턴 그것들은 그대로 있어요 자기가 다른 점은 있어요 여러분 자기 법의 안목이 뚜철한 사람은 정치적 성향이 없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처럼 크게 정치적 성향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법의 안목이 분명한데도 아주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치적 자기 안목이 뚜철한데도 진보적 성향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야 도인이라는 사람이 나는 보수인데 저 도인이라는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진보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은 틀렸어 굳이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현상으로 그 얘기가 필요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내 견해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런 어떤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본질적인 몇몇까지 가지고 그걸 판단해서 내 공부를 약간 이제 공부할 때는 뭐랄까 자기만 봐야 돼 자기 공부만 봐야 돼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당신의 공부만 보겠다 당신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 나 그냥 오직 공부만 하겠다 공부만 하고 그냥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스승이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참 조심스럽긴 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법의 안목이 확실하다면 법만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법의 안목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법의 안목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을 가지고 도인인 척을 하고 흉내를 내고 하면서 도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분별해가지고 딱 뛰쳐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현상세계는 상관없이 법의 안목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 안목이 없으면 사이비 같은데 빠져가지고 몇 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속에서 허족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좀 냉정해야 돼요 사람이 공부할 때는 내가 스승과의 의리 때문에 나는 떠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거의 의리 때문에 그거 남아있는다 그러면 안 되죠 법을 찾아가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의리 때문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이게 한 10년, 20년, 30년 있어보면서 사이비라든지 이런 데 있어보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닌 것 같다는 게 확실해지는데도 내가 여기서 뛰쳐나가면 지난 20년, 30년 동안 여기 몸담으면서 있었던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못 뛰쳐나가고 거기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와서 상담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 인생이 20년, 30년을 부정하더라도 뛰쳐나가는 게 그게 자기를 살리는 일이죠 그 30년이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있었더라도 왜? 우린 누구나 다 30년, 40년 버리고 있거든요 저는 안 그랬겠어요? 기복에서 한 20년 열심히 갈고 닦는 유의 조작에 수행해서 또 한 20년 버리고 살아오지 않았겠어요? 사람들 다? 그게 뭐 사회나 50번, 100번지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후에라도 딱 바른 안목을 가지고 과감하게 버릴 줄 안다면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깨닫는 것은 순식간이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가 마치 교수님들이 내가 만들어낸 학설을 가지고 내가 옛날에 젊을 때 주목을 받았고 그걸로 아주 돈도 벌고 그걸로 유명세를 탔어요 그런데 B라는 학설을 새로 들고 나왔는데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못 가요, 글로 내가 이 학설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저 학설을 인정하는 순간 여태까지 내가 쌓아왔던 명성이 다 물거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과감히 물거품 만드는 게 그게 진짜 학자의 정신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현상적인 학자의 길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깨닫는 길에 말할 것도 없어요 버리고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아니다 싶으면 버리고 떠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머무는 법이 마음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열린 세상이다 보니까 열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신은 유대교인데 불교 마음 공부 명상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 나는 마음은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인데 불교 수행을 해서 깨달은 사람들 많다니까 요즘에는 나는 종교라는 틀에 갇히기 싫다 그러나 이 공부는 진린 것 같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서양의 에카르트 털레니 다양한 성자들도 보면 종교 없어요 난 종교라고 불교라고 안 그래요 불교는 이름을 그냥 불교는 이름 굳이 안 써도 돼요 상관없죠 이걸 어떻게 불교에다 가둘 수 있겠어요 그냥 진실은 에카르트 털레가 말하는 진실 바이런 케이티가 말하는 진실 부처님이 말하는 진실 노자가 말하는 진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법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물론 이게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라면 그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공자니 무슨 맹자니 이런 분들은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분별에서 자기 분별을 가지고 훌륭한 사상을 만들어내신 세간에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세간에서 훌륭하신 분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윤리도덕을 지켜라 뭔가 자꾸 하라고 그러잖아요 군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분별에서의 훌륭한 스승인 거예요 쉽게 말해 근데 제가 말한 진짜 스승이라는 거는 분별의 스승은 아무리 훌륭한 스승 백명 천명이 있어도 분별 안에서의 스승일 뿐이에요 그냥 선생님 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분별의 이 마음자리를 확인한 그 스승 그 자리는 다를 수가 없으니까요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종교에 가둘 수 없어요 갇힐 수 없고 인류의 어떤 공통의 유산이에요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자기의 본질이니까 진짜 자기 자기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무런 선결되는 지식이 필요가 없고 종교도 필요가 없어요 종교 상관없어요 있든 없든 열린 마음이 중요해요 열린 마음 정말 천진한 마음으로 내가 기존의 생각 견해를 내려놓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만 관심을 가지는 진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겠다 하는 열린 자세 내 종교 아니니까 스님들 말은 다 틀릴 거야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난 모르니까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 실제로 요즘에 목사님 신부님들 중에도 이 본문을 듣고 깨어나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럼 설교가 달라진다 그래요 강론이 달라진다 그래요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져요 안목이 이 법을 확인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하는 말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간을 얘기하는 사람도 뭐 훌륭하지만 출세간에 눈을 뜨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바깥으로 부처를 둘로 나눠가지고 부처를 자꾸 찾게 되면 그럼에도 바깥에서 부처를 찾는 것은 자기 마음이 부처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담아혈맹론 제가 이거 이 교재를 페이지를 없이 하다 보니까 번거롭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2번 그 중간 부분인데요 지난번 했던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예부를 할 것도 없고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염부를 할 것도 없다 부처는 경을 읽지 않으며 부처는 개를 지키지 않으며 그렇다고 부처가 개를 범하지도 않는다 부처는 지키고 범하는 것이 없으며 또한 선악을 짓지도 않는다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예부를 할 것이 없다 부처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으면 가진 내가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둘러나닐 것 없이 그냥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예부를 할 필요는 없죠 부처가 부처한테 예부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이게 진실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현실은 전부 다 방편으로 모양의 물질의 세계에서 방편으로 하는 말이니까 현실에서는 그냥 예불도 하고 예를 갖추고 염불도 하고 다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법계 4법계 이런 말이 법화경 같은 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본다면 진리에 입각해서 본다면 부처가 부처에게 예부를 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본래 부처인데 여기 있는 형상의 부처에게 예부를 한다는 또 다를 것이 없는데 와서 예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치적으로 본다면 진실의 입각에서 본다면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이 부처인데 절을 받고 있는 것도 부처고 절을 하고 있는 것도 부처인데 자기가 자기에게 절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또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염불할 것도 없다 이 부처를 염불하는 그 마음이 부처인데 부처를 염불한다 부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른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자기를 그렇게 부르고 그럴 필요가 없죠 부처는 경험을 읽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가 한 말을 뭐하러 그렇게 막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읽겠어요 또 개를 지키지 않아요 부처는 그 일곱수 일대족 행동 하나하나가 그대로 개가 되는데 따로 지켜야 할 개가 있고 범하면 안 돼야 할 개가 있다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개율은 방편일 뿐이죠 방편일 뿐이라서 이법계 이치적으로 보면 부처가 개율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상계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현상계의 측면에서는 현실 세계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부처지만 부처에게 예불을 하고 우리가 부처지만 마음을 가지고 염불도 하고 부처는 경험을 읽을 필요 없지만 우리는 경전도 독성하고 부처는 개를 지키지 않지만 개율을 지킨단 말이죠 이 2법계와 4법계를 이제 잘 이게 이제 중도라는 말이 그거예요 2와 4가 뭐해야 된다 하는 게 2법계만 치우쳐서 현실의 세계를 완전히 막행막식 하면서 난 내가 부처니까 절에 가서 절도 안 한다 하고 그래서도 안 되죠 그래서도 안 되고 개율도 지킬 것 없다 하고 개율도 안 지키고 막 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회 도덕 법률도 지키지 않고 절에서 지켜야 할 어떤 개율이나 이런 어떤 인연관계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당연히 안 되겠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나 이제 우리 2법계에서는 진리에서는 진리에서는 그렇게 나뉠 게 없다는 것을 분명한 안목으로써 이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에서야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을 우대해드리고 또 절에 먼저 온 사람들을 선배로서 존중해주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연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좌선도 하고 또 심지어 기도도 하고 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아름다운 전통이고 어떤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복이라고 해서 무조건 욕할 필요만은 또 없는 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2법계와 4법계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아 이 진리가 이치가 원래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아 이제부터 나 함부로 할 거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 너희들은 아직도 그 기도 기복에 매어 있느냐 하 창피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거 졸업했다 하면서 이제 우월감을 느낄 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태어나면 바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야지만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어른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똑같이 이 근본법을 딱 들으면 아 이게 진짜 진실로 법이구나 하고 눈이 확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는가 하면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책 한 권을 보고 너무 놀라워서 그냥 인생이 확 달라진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대학을 다닐 때 그렇게 돈도 없는데 어떻게든 틈틈이 사모아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벗들에게 나눠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기억에요 저도 100%를 원한 건 아니었지만 10명에게 나눠주면 8명은 나처럼 반응할 것이다 나처럼 이걸 보고 삶이 완전 환희심을 느낄 것이다 그러고 줬는데 10명 중에 8명이 아니라 2명도 아니라 2명도 아니라 1명이 있을까 말까 1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저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낫다 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맞았던 그 코드의 그 책이 다른 사람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죠 다 나와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 수준 낮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더란 말이죠 웃고 낫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수준이 낮은 것 같은데 그게 더 높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나는 법을 알았다 하면서 법에 대한 이법계에 대한 안목이 딱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법계에 대해서 딱 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쓸어버려요 예의 범절도 안 지키고 니나 부처 나도 부처 다 부처인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지만 충분히 익어가지고 푹 익어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오히려 다시 현실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금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야 되듯이 어떤 정신적인 수준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깨달음 이런 거 지금 내가 입에 풀치도 못하는데 무슨 깨달음이냐 내가 지금 병나서 죽을 것 같은데 공황장애가 와서 지금 막 혼란스러운데 무슨 깨달음이냐 이런 사람이 많죠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꼭 그들을 우리가 내가 좀 법을 좀 알았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한다면 그건 전혀 법을 모르는 거죠 그들이 지금 기복 이게 수준이 낮다 높다라는 게 허상이에요 내가 그렇게 둘로 나눠보는 거잖아요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뭐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부처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직 내가 부처인지 모를 뿐이지 순도 100% 나와 똑같은 부처를 그들도 부처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가 아니면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들을 수준 낮다고 보는 것 자체가 내가 수준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겉으로는 차별하고 분별하면서 그렇게 어떤 높다 낮다 이런 차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안목이 확실한 거죠 안목이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하진 않지만 무시하진 않지만 그걸 또 쫓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굳이 그러나 뭐 또 그걸 할 일이 있으면 그걸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도반 따라서 도반이 좋아서 도반 따라서 도반이 야 어디 저 어디 지장기도 하는 도량이 있는데 참 좋다 같이 가자 도반이 좋으니까 도반이 같이 가자 라니 도반 따라 갔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란 말이죠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내가 이제 선을 공부한다는 막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반 따라 지장도량을 갔더니 네 무슨 지장부사 연불만 하고 지장경 하면서 뭐 뭐 잘못하면 지옥간다고 얘기하고 잘하려면은 복을 지어야 된다 하고 천도제를 해야 한다 하고 그러면서 막 지장부사 연불만 하고 이러더라 그럼 그걸 하면서 내가 이런 건 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지장부사 연불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쫓아가서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인연이 된다면 구글책을 읽는 것도 공부인데 지장경을 읽는 게 왜 공부가 안 되겠어요 모든 것이 내가 겉에 드러난 행위가 어떠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내 안에서 차별심이 없이 한다면 말 한마디 모든 것들이 전부다 이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뜻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죠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예보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드시 예보를 안 하면 불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 있죠 내가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갔어요 새벽 예보를 매일 나갔어요 그리고 새벽 예보를 나가면 나에게 뭔가 엄청난 어떤 복이 주어질 것 같고 내가 뭔가 느낌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니까 뭔가 이렇게 깨어있는 것 같고 요즘에 미라클 모닝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부처님 전에 기도하니까 내가 더 손스러워진 것 같고 하루가 더 깔끔한 것 같고 뭔가 부처님께서 나를 가호해 주실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새벽 예보를 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럼 부처님께 좀 의지하는 마음이 들죠 그 예보를 의지하는 마음이 들어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 그럴 수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 내가 갑자기 직장에서 일이 많아져가지고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하고 밤을 어떨 땐 셀 때도 있고 너무 많이 힘들어서 몸이 막 충이 나서 몸이 너무 힘들어질 정도로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새벽 예보를 안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직장에서 생생장구하는 것도 새벽 예보를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 때문에 새벽 예보를 잘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다 하는 마음이 딱 있으면 몸이 축나서 죽을 것 같은데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꾸역꾸역 새벽에 일어나서 절에 가서 새벽 예보를 참석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또 사로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 집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만 내가 성스러워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나를 사랑해줄 것 같고 나를 돌봐주실 것 같고 나는 그 부처님의 가피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마음이 어찌 보면 어찌 보면 되게 수준 낮은 얘기죠 그런데 이런 데 걸려있는 사람들이 실제 많으니까 이런 거에 걸린다니까요 몸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으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보를 가는 게 그게 올바른 사람이겠어요? 아, 몸부터 챙겨야죠 푹 쉬어야죠 어디잠 자야죠 그걸 부처님이들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예불 아닐까요? 어쩌면? 애들이 갓난아기가 막 아빠랑 놀아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당신이 애 좀 봐줘 이러는데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처님한테 예불하는 게 더 중요해 하고 뿌리치고 나가서 새벽부터 나가서 피곤해가지고 예불하고 예불하기 위해서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나 빨리 자야 된다고 하고 예를 들어 그런다면 그게 예불이겠어요? 살아있는 애기 부처에게 아내 부처에게 얘도 병 날 수 있잖아요 얘를 건강하게 이 부처님을 자시봉해야죠 근데 이제 우리 관념에 새벽에 딱 일어나서 예를 들어 이런 어떤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거기도 과도하게 집착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거기에 어떤 성스러운 새벽 예보를 하고 안 하고에 성스러운 뭔가가 결정적으로 깃들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말이 딱 맞다니까요 우리 저 조사스님 인도에 있는 사회다 조사인가? 조사스님 말에 그 조사스님이 어떤 보니까 딱 근기가 되는데 이분이 그 지역의 어른 스님이에요 모든 스님들이 이분을 큰 스님으로 모시고 사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났는데 당신 너희들 스승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 스승은 철저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철저하게 하루 종일 기도 염불 기도 열심히 하고 늘 좌선하고 풀만 먹고 정말 아주 청정한 범행을 닦으면서 개울을 철저하게 지키는 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사스님이 그건 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깨달음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걸 도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우리 스승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막 뭐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스승한테 가서 일러 바쳤어요 그런데 그 스승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인이구나 그 사람을 쫓아가서 배워가지고 그 사람의 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사스님이 이 제자들이 막 헌담하면서 우리 스승처럼 이렇게 청정 범행을 닦는데 어찌 도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 스승이 이렇게 철저하게 사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사십니까 나는 철저하게 일부를 해야 된다라고 막 집착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굳이 안 하지도 않는다 앉아가지고 좌선해야 된다라고 막 철저하게 고집하지도 않지만 막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고집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막 그냥 게으르게 노는 것도 아니다 무조건 그 막 막 풀만 먹고 좋은 음식만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막 캥막식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중도예요 아무리 좋은 거에도 아무리 옳은 거에도 걸려서 그것만이 옳다라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집착해버리면 어떤 특정한 행위가 어떻게 그 행위 자체의 성스러움이 깃들 수 있겠어요 마음의 성스러움이 있는 거지 예부라는 그 행위 자체의 성스러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천배를 한다고 무조건 다 성스러우실까요 사람 막 죽인 범죄자가 죽이고 나서 괜히 찜찜하니까 천배했으면 그러면 죽였던 죄가 다 사라질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저라는 행위 이 자체의 청정함이 이 행위 자체의 청정함이 깃들어 있을까요 이 행위 자체의 어떤 수행력이 깃들어 있을까요 앉아있는 그 자체의 어떤 법이 들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절한다고 무조건 청정함 이런 게 있겠어요 절하면 그 인과응보에 따라서 절을 많이 하면 몸은 좋아지겠죠 다리는 튼튼해지겠죠 혹은 절을 계속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천배 만배 하면 무릎 나가요 무릎 병납니다 진짜로 그건 인과응보에요 그 사람이 기존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갑자기 절을 많이 하면 그건 신심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그러고 살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웃기는 일이죠 아무리 내가 무릎이 아파도 삼천배를 하는 게 무조건 신심이 있는 거야 그건 무조건 옳은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너가 신심이 있다면 버텨가지고라도 무조건 삼천배를 맞춰야지 그게 신심이지 무릎 아프다고 안 하는 건 그건 신심이 없는 사람이야 저도 100% 믿었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무릎 너무 아파가지고 못하면 신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욕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냐는 말이에요 삼천배 하는 게 중요한가요? 삼천배 하면서 온갖 본별하고 망상하고 계산이 깔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절을 하고 나면 어떤 공덕의 나에게 깨뜨리겠지 하고 욕심이나 부리고 분별 망상 속에 절을 하고 있었다면 그냥 다리 운동밖에 안 되죠 좌선을 아무리 오래 해도 좌선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망상 부리고 있었다면 그게 뭔 공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좌선 안 했어도 부처님 같은 스승을 만나서 오비구도 그랬고요 사립을 못건년 사립을 못건년에 250명의 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가석존자 본문도 다 그냥 깨달았어요 참선 안 했는데 좌선 안 했어요 연불도 안 했고 독경도 안 했어요 예불도 안 했어요 좋은 스승 만나서 깨달았어요 이게 어찌 보면 인과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가만히 보면 부처님을 만나냐 만나지 못하느냐도 이것도 참 그러니까 경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복이 없어서 태어나 보니 부처님이 없는 시대 태어나 보니 또 부처님이 없는 시대 그래서 내 소망은 부처님 계시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부처님 본문 듣기를 소망합니다 발언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절절하게 경전 속에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 혈맥론에도 앞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시급히 스승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만 계속 나와요 부처님도 스승을 만나는 게 깨달음의 반이 아니라 깨달음의 전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른 스승 만나서 그 옆에 이렇게 그 옆에서 하여간 내가 죽든 살든 거기 옆에 보면 듣는 거예요 그거 뭐 노력할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복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본인이 깨달을 수도 있단 말이죠 삼천대 안 해도 좌선 안 해도 근데 이제 그런 스승을 내가 만날 수 있는 내 어떤 복이 있느냐 또 내 안목이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런 스승이 있어도 내 안목이 없으면 여전히 욕할 수도 있죠 옛날에는 바른법을 서로 하면 다 욕했으니까요 다 욕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편 얘기하면 찬탄했어요 기도해야 돼 이러면 맞다고 맞다고 하고 뭔가 막 아는 척하면 도수를 부리는 척하고 내가 미래를 아는 척하고 당신의 미래를 내가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저 하늘에 있는 천신과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온갖 그 중생을 현혹시키는 속된 말로 흐리는 그 기술들이 난무합니다 영성계 종교계의 중생들을 현혹시키는 기술들이 본인들이 본인들이 그 기술 쓰면서도 본인이 지가 삿대다는 걸 알면서 쓰는 사람이 허다하다니까요 본인이 그걸 모르고서도 본인이 그러고 있다고 하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진짜 어리석은 부재가 안되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본인이 안다니까요 본인이 삿대다는 걸 본인이 알고 그 짓을 한다니까요 왜 돈 되니까 이게 중생들이 속으니까 속으면서 나한테 갖다 바치니까 왜 그런 나쁜 짓을 할까요 원래 그래요 돈이면 뭐라도 다 바쳐요 이게 중생의 속성이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가 돈 명예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권력 때문에 돈도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세 교황님들 중에도 보면 오죽했으면 나중에 교황을 막 뭐 이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너무 교황에 분노를 해가지고 아니어도 너무 아닌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 최악이 이렇게 뭐 면제부 팔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고기만 그쪽 종교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지고 장사하는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이 되면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맞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게 더 옳다 그건 믿음이 간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여러분 진짜 불교는요 영어며 뭐랄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진짜 부처님 가르침을 불법을 딱 들려주면 안 들어요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반발해요 반발 반발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떠나서 얘기인데 옛날에 모절에 큰절에 갔을 때 이 본문을 하면서 하도 기복적인 기도 이런 것만을 하던 분들이 많아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하면서 기도 기복 그게 거기에만 지금까지 몇십 년 해왔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복이 주어집니까 저래서 기도한다고 내가 뭐 만사형통 됩니까 돈 벌고 병 낫고 다 100% 된다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게 그게 진실한 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불교 부처님 가르치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깨달아서 자기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괴로움에서 소멸되는 거지 화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저한테 별 얘기를 안 하시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저한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스님 처음 왔을 때 진짜 신도님 사이에 반발이 많았었다고 뒤에서 욕한 사람이 엄청 많았었다고 본인들도 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스님이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고 그런 거 기복을 지금까지 막 기도하면 된다고 했던 분들은 다 틀리고 자기만 맞다는 얘기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 반발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불만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거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얘기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뒤늦게 들었어요 저도 뒤늦게 그런 줄 알았으면 조금 살살할 걸 그러니까 그게 바뀌는데 한 6개월이 걸리더란 말이죠 듣고 욕한다니까요 듣고 욕하기 그게 정상이죠 어찌 보면 듣고 욕할 수 있어요 그분들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안목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공부 안목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만큼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른법을 전하는 절은 절 마당에 풀이 한층 온다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어요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막 기도하면 다 된다 근데 부족 써줘가지고 이거 가져가면 다 된다 이거 얼마에 팔고 우리 절 뒤에 나오는 저 약수 저거는 그냥 약수가 아니다 막 물통에 받아서 절에 부처님 절에 올려놓고 이거 싸다 이거 10만원에 사가지고 가서 새벽에 딱 기도하고 먹어라 이러면 병 낫는다 예를 들어 이게 더 쉽고 더 좋아한단 말이죠 이것보다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다른 거 의지해가지고 다 낫는다 이래버리면 부족 써주고 이런 걸 한다면 좀 더 낮은 수준의 방편이고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간다면 이제 기도하고 수행하고 열심히 갈고 닦으면 된다 열심히 갈고 닦을수록 더 잘 된다 네가 안 된 거는 기도가 부족해서다 자력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뭔가 하아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수행의 종교였잖아요 기복의 종교를 하다가 한 단계 넘어가면 이제 수행의 종교로 바뀌어가지고 수행 열심히 합니다 거기도 계급이 나뉘어져요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못하는 사람 제가 학교 다닐 때 수련대를 갔는데 제가 그때는 제가 종교적인 우월감 같은 거 제가 있었어요 내가 학생들 중엔 제일 종교적으로 뛰어나 이런 망상이 있었어요 근데 수련대를 갔는데 제가 어릴 때 태권도를 오래 했었어요 태권도는 항상 오른발만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 척추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가지고 참선을 오래 못하는 거예요 오래 앉아있으면 여기 허리나 척추가 막 끊어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나중엔 제사선생님께서 어떤 한의사에게 저를 데리고 와서 그러니 그 한의사 분이 되게 심플하게 저보고 거울 보고 딱 쓰라고 하더니 탁 보면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보세요 하는데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벌써 완전히 뒤틀려 있다고 그 얘기를 하셔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래 앉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래 앉아있는 게 수행의 정부라고 생각하던 때였어요 근데 제가 저보다 신심이 없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저 앞에 앉아있고 수련대를 하는데 수련대를 해봐야 맨날 참선을 하는데 저 앞에 앉아있고 저는 뒤쪽에 앉아있었는데 와 그때 그 충격과 그 비참함과 이 친구가 한 번 딱 앉으면 허리를 꼿꼿이 앉은 상태에서 흐트러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허리가 끊어져서 죽을 것처럼 해가지고 다리가 막 이 층마다 지고 싶지 않아서 끝끝내 버티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발을 한 번 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바꾸고 했는데도 얘는 한 번도 안 바꾸는 거예요 와 그때 그 비참함 내가 쟤보다 못하구나 그게 그게 공부의 전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막 밥 먹듯이 천배 삼천배 하는 사람들은 와 아주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단계를 이제 또 거쳐간단 말이죠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냥 수행 많이 하는 게 최고예요 수행 많이 지키는 게 최고고 그런 사람들한테 수행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중놈이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당연히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처음엔 이제 거기에 과다하게 치우쳐있는 사람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게 아니다라고만 자꾸 하니까 이제 그거는 교정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히려 이 이 근본법이 최고야 선이 최고야 기복이나 수행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음에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아니다라고 또 깨주는 거예요 어디에도 내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주법 어디도 머물러서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내가 내 안목을 키우고 내 공부를 하는 어떤 방법으로 쓸지언정 그걸 쓰고 버려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아주 참 많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어요 딱 그 논에서는 당연히 부처가 부처에게 예불할 것도 없고 마음을 가지고 부처에게 염불할 것도 없죠 그럼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면 거룩하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거기 걸리지 않는다면 벌림없이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지혜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아니 저 플라스틱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것보다 아니 절에 가서 예불은 잘하는데 집에 와서 아내한테 못하고 자식한테 못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잘났다는 아상을 가지고 사람들 막 깔아뭉개고 한다면 그건 진짜 살아있는 부처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불은 뭐예요 부처님께 머리 조아린다는 건 예불을 하는 걸 통해서 나를 낮추는 거거든요 내 아상을 내가 잘났다는 아상을 탁 굽히는 거거든요 나라는 걸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잘났다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옳다 나는 잘났다 하는 그 상 왜 아상을 타파하는 게 불교에서 깨달음의 지름길이니까 그거에 대한 상징적인 방편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치가 전도가 돼가지고 부처님께 예불은 기가 막히게 자랐는데 자기는 영적인 우월감에 시달리면서 너희들은 나보다 수준이 낮아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상대방을 깔아웅기고 있다거나 심지어 내가 내 자성을 확인했다 견성했다 이래가지고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야 그런 우월감에 빠져있다면 그 사람은 예불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부처에게도 예불을 못하면서 형상에 있는 부처에만 예불을 한다면 그건 금강경의 가르침과 어긋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형상의 부처님께 예불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또 당연히 형상에 계신 부처님께 예불을 할 건 하고 다 하면서도 그 본뜻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이제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자제함이 있는 거예요 하면 해서 좋고 안 하면 안 해도 거의 깨림직함이 없단 말이에요 예불을 해야지만 예불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불이죠 내가 부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부처님인데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과 상호 아름답게 소통을 하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존중이죠 그게 예불이에요 무엇이든 부처로서 볼 수 있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이 말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온 당처에 딱 있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도 그게 다 염불이에요 똥도 염불이에요 말은 똥막대기가 부처란 말이에요 임재, 운문스님 이런 분들은 저 돼지우리에 돼지를 묶는 소를 묶는 말뚝이 부처고 보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엇 하나 부처 아니고 보살 아닌 게 없단 말이죠 진리 아닌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 예불과 예불 아닌 것이 따로 없어요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이 따로 없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다 염불이 된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 타불 이것만 부쳐야겠어요 말은 똥막대기 이것도 부처인데 그러니까 순산스님께서 외국인 제자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외국인들은 관세음보살 발음이 안 되는데 발음 잘 되는 건 다른 거 없나요? 그런데 뭘 잘하냐 우리나라 말 다른 거 다 잘합니다 한국 사람도 알고 외국인들도 잘 아는 말 중에 뭘 잘하냐 예를 들면 코카콜라 이런 거는 다 알잖아요 너는 그런 거 관세음보살 하지 말고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염불해라 그것도 염불이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코카콜라가 염불이라니까요 나무, 아미, 탑을 반복해서 하는 것과 코카콜라 반복해서 하는 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성모 말이야, 성모 말이야 하는 게 다르지 않아요 말의 내용을 쫓아가면 다르지만 말의 내용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염불이거든요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잖아요 코카콜라 이게 부처죠 관세음보살 이것만 부처가 아니라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염불을, 예불할 것도 없고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염불할 것도 없다 부처는 경을 익지 않으며 부처는 개를 지키지 않으며 그렇다고 부처가 개를 범하지도 않는다 억지로 개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까 그 조사스님처럼 난 억지로 개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개를 범하지도 않는다 개라는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의 개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다른 종교는 제가 다른 종교가 많나 보니까 저도 그걸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 개율이 절대적이 돼요 술 마시지 말아라 이러면 술을 입에 한 모금이라도 입에 대자마자 개를 범한 거예요 대자마자 내가 악을 지은 거예요 내가 악행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선과 악에서 악을 택한 거예요 나는 악인이 돼버린 거예요 맥주 한 잔을 마시자마자 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실질적인 악이니까 고정적인 악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궁금하죠 그러면 과일을 과일주를 발효돼서 술이 되면 발효되기 전과 발효되기 후 발효되기 전은 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효되기 전에 먹어도 죄가 안 되는데 발효되고 나면 먹으면 죄가 돼요 그럼 발효될락 말락하는 그때 먹으면 이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음식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절대 진실이면 음식 먹었는데 기도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대요 성적자분들도 대충 한 천원 밑으로는 기도 안 하고 먹고 천원 위로는 기도하고 먹는다 이게 뭔가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뭘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거 대충 정한 거 아니에요 그게 본인들도 어쩔 수 없어요 대충 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절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하고 먹는 게 죄가 되면 아니 사탕 하나 먹어도 기도하면서 먹어야죠 절대죄라면 그게 모이면 큰 죄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절대일 수가 없는 거죠 절대선 절대악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불교는 불교의 계율은 다른 점이 술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권유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율을 알겠습니까 지키겠습니까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스님들이 다들 뭐라고 그래요 계율을 다 여법하게 주고 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이 계율에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계율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만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의 치우친 거다 계율을 범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계율에서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 소리 아니겠어요 이게 중도의 길이에요 이게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막행막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멋대로 그냥 네 입맛대로 지키든 말든 맘대로 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걸리지 말란 것이지 그 계율을 방편으로 삼아 마치 밀림에 가면 참선하려고 앉아 있어도 막 주변에 독사가 들끓거나 사자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러 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울타리가 딱 쳐져 있으면 집이 딱 하나 이렇게 쳐져 있으면 그 안으로 나를 회꼬지할 만한 다른 짐승들이 안 들어오면 내가 평화롭게 앉아서 참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과도 같은 게 계율이에요 도움을 준단 말이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게 절대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내가 계율을 지켜야 되지만 나중에는 계율이 나를 따라온다 계율은 더 이상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 이야기들 보면 어때요 정말 자유자재하게 사시죠 근세에 무슨 춘성선인 같은 분도 저 의정부 도봉산 이런 데 계시다가 늘 산을 내려와서 시장통에 가서 국밥 달라려가지고 막걸리하고 같이 먹으면서 시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교화를 했다는 거죠 원효 스님도 표지박을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시장통에서 대안스님과 함께 충생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동사섭 했단 말이에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면서 교화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계율을 어긴 삿된 스님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판단 불가해요 우리가 부처님이 개를 지켰나 안 지켰나를 쳐다보고서는 부처님이 개를 어겼습니다 당신이 부처님 될 자격이 없으니까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걸로 따진다면 대받았다가 최고였어요 왜? 대받았다가 부처님 교단을 뒤엎어서 자기가 부처가 되려고 아무리 해도 부처님의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혹하게 현혹시키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을 고안해낸 게 부처님은 타락했다 옛날에 부처님은 아니다 사람이 달라졌다 뜨든히 달라졌다 하면서 부처님은 옛날에 저 산에서 절도 없는 곳에서 그냥 주무셨고 옷도 허름한 옷 맨날 누더기 옷 입고 사셨고 그랬는데 지금 부처님 봐라 왕들이 주는 음식도 먹고 장자들이 지어준 아주 큰 절에서 살면서 제자들의 시봉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사신다 저게 무슨 수행자냐 나는, 나 대받았다는 부처님같이 그렇게 저렇게 살지 않겠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면 진짜 올바른 불교를 내가 하겠다 하면서 다섯 가지를 딱 난 이렇게 살겠다 첫째, 정확히 기억이 낫나요? 대충 이런 거예요 첫째, 나는 절에서 살지 않겠다 산 밑에서 무덤가에서 나무 아래서만 먹고 자고 하겠다 나는 부자들이 주는 맛있는 음식 공양받지 않겠다 난 아주 안 좋은 음식만 먹고 살겠다 난 옷 그때 당시 왕이 가사 한 500벌을 보시하고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난 그런 가사 받지 않겠다 질 좋은 가사 안 받겠다 나는 저기 저 무덤가에나 쓰레기장에 가서 신도인들이 입다 버린 그런 옷만 찾아가지고 쪼가리쪼가리 기어가지고 입겠다 그게 진짜 수행자 아니냐 이러면서 강화된 다섯 가지 개요를 딱 가져왔어요 부처님께서 그것은 정법이 아니다 그것은 중도가 아니다 이러셨어요 당장 마하 가섭이라고 하는 두타행 그렇게 두타행을 아주 청정범행을 하고 있는 산골짝에서 살고 있는 가섭에게도 부처님께서 몇 번 권했어요 그것만이 정부가 아니다 절에 와서 제자들에게 시봉도 받고 편한 절에서 좀 살아라 근데 가섭이 저는 제가 두타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착이 없습니다 그냥 제 성향상 이런 게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좋은 곳에서도 살 수 있고 산에서도 살 수 있고 무엇이든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이게 편하고 저 하나 정도의 제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도 나중에 이런 성향이 맞는 사람에게는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저는 걸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너가 여기에 거기에도 두타행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것만이 옳다라고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인정하겠다 해서 두타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청정범행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어떤 행위 속에 청정범행이 깃돌아있을까요? 거짓말을 했다고 청정범행을 어긴 거예요? 거짓말을 할 때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리는 거짓말은 해야죠 누군가를 살리는 거짓말은 해야죠 그게 청정범행이에요 고기 안 먹는다고 그게 청정범행인가요? 부처님은 고기 안 드셨나요? 주는 대로 드셨죠 그러니까 그 겉모양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는 깨달음을 얻으면 그렇게 겉모습이 내가 상상하던 그 도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도인에게 우리는 투사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인을 찾아나서잖아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가 모양지어서 만들어놓은 그 이상형의 도인 찾아보세요 전 세계를 뒤져서 있나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냥 가정주부 도인이에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돼지고기 사다가 김치찌개 끓여서 맛있게 먹는 도인이에요 옆집 말 안 통하는 아줌마가 자꾸 와서 욕을 하면 같이 욕도 한마디 해주고 하는 도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만난 제가 만난 분들은 싸울 때 싸워도 잘 싸우던데요 때로는 흥분도 하고 때로는 자기 정치적 성향을 막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념 따라 정치적 성향이 없어야지만 도인이 아니에요 좌우 다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불교 안에만 도인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시대 보세요 지금 제가 듣기로도 꽤 여러 명이에요 목사님 신부님들 중에도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심지어 이 공부를 해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나누는 분들 본문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이 공부를 추천하는 분들도 계시고 신도인들에게 앞으로 보십시오 목사님들 도인이 나타난다니까요 신부님들 도인이 나타나서 성경에 진 면모 정말 도마보금 같은 어떤 예수님 자체가 수행자예요 수행자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보면 완전 판약이 다르잖아요 결이 달라요 결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는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신약성서거든요 신약성서에 딱 액기스 이런 걸 보면 되게 도인다운 선적인 품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마보금 같은 책을 보면 이거는 뭔 선오록 같아요 정말 딱 선오록 같아요 학자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십몇 년 동안의 기간 그 당시는요 아시오카 왕이 BC 200년 300년 전에 벌써 그리스 이집트 이런 데까지 다 전법사를 다 보냈어요 불교 포교하기 위한 전법사를 아시오카 왕이 왕이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추가시켜가지고 아들을 대표로 스리랑카로 보냈다든지 마인다장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유력한 인사들까지도 대거 막 추가도 시키고 그래서 그 유력한 스님들을 모셔서 전법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전 세계로 막 그냥 포교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그게 벌써 BC 200년 300년 때인데 그 이후에도 그게 칸시카 왕때도 그렇고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벌써 당연히 그때 이미 그 당시 알렉산더가 부처님 그 바로 직후잖아요 그때 벌써 인도 근처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부터 벌써 교역은 활발했어요 원래 그리스 이집트 인도 여기까지의 그 루트는요 벌써 BC 그 이전부터 엄청난 교통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불교라는 인도의 저 동쪽에 동쪽에 가면 도인이 있다 부처라는 존재가 있다 부처의 법이 있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있었죠 불교도 이집트나 그 이란 그쪽에 영향 많이 받기도 했고요 일부가 대성불교에서 특정 부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 하는 말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이죠 제가 인도 갔을 때 보니까 두 군데 사찰에서 보니까 여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출가하고 수행하셨던 사찰이다 그래가지고 BBC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나온 이후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성지순례를 저흘로 왔대니까요 인도 라다크 쪽에 예수님이 계셨던 절이라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종교가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군지가 뭐가 중요해요 누군가가 도를 얻었다면 그거 도인인 거예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종교죠 그럼 그 법의 핵심 목사님 신부님들이 그 법의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들을 이제 통달하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뜻 낙철을 확 온 존재로서 깨닫는 내가 그냥 믿기만 하다가 신을 믿기만 하다가 내가 예수가 오기를 기대해만 하다가 메시아가 언제쯤 올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마음의 때가 메시아인가? 아니 아직 메시아 안 왔어 이런 거 가지고 종교가 나뉘잖아요 그것만을 찾아오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누가 메시아인가? 이러다가 하하 내가 메시아요 내가 신이었구나 하는 것을 자기 존재로 확인하는 분들이 생기죠 그분들이 예수예요 제2의 예수 예수님들이 탄생한다니까요 앞으로의 시대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불자들이 야 이 불교의 이 전통 가르침을 교회에 뺏기는 거 아니에요? 뺏겨야 돼요 다 나눠가지는 거예요 이 법은요 마음은 아무리 쓰고 써도 다 앓고 없어지지 않아요 돈은 내 걸 나누면 나눌수록 돈이 없어지잖아요 이 법은 마음은 진리는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망구족이라서 언제나 원망구족이라서 결코 사라지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눠야죠 그래서 그 옛날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왜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하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한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사람들은 알면서 지내왔던 세월이 20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자기 분별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해석된 예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온갖 종파가 나뉘잖아요 교파가 나뉘잖아요 신관을 가지고도 교파가 나뉘어요 뭐가 신이냐 인격전인 게 신이냐 인격전이 없는 게 신이냐 정경과 정경이 아닌 것이 뭐냐 그냥 회의해가지고 이거 통과할까 말까 회의하다가 그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이만큼은 정경으로 하기로 하자 오케이 인정 그런 거예요 전생 그거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성경 안에도 근데 그거 없는 걸로 하자 사람들이 회의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전생 관련된 건 빼자 오케이 그래서 빠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를테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파불교에서 머리로 분별로서 연구하고 학자들이 해석하는 불교 부파불교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불교가 완전히 부처님의 뜻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학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몇백 년 동안 그래서 스님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제과자들이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본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분별을 가지고 부처님 교학을 그렇게 연구한다고 아비달마 불교를 만든다고 그게 불교입니까 그건 불교의 부처님의 낙처가 아니다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대성불교 운동이에요 그곳의 핵심은 제가 불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뜻을 그때도 아는 사람이 잘 없었고 2000년 동안 자기 생각으로 해석된 아비달마 불교처럼 생각으로 해석된 어떤 가르침들만 오다가 이제 눈 뜨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낙처에 눈 뜨는 성경이 가르친 성경이 가르친 손가락이라면 그 달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 뜨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먼 훗날 백년 후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제가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처음 인터넷 시작할 때 천리안으로 채팅을 했었거든요 천리안으로 채팅하면서 제가 군법당에 있을 때 저희 군법당에 제가 매주 법회를 두 번씩 신교대를 보는데 신교대 200명 300명이 나오는데 교회가 초코파이를 두 개 세 개에다가 음료수를 주는데 그때 저는 우리 절이 너무 신도님이 없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절이 그러니까 초코파이 한 개만 주는 거예요 요구르트도 못 주고 음료수는 생각도 못 하고 요구르트를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 주겠는 거예요 네 줄짜리 요구르트조차 못 주겠는 거예요 그 요구르트로 다 하나 같이 줬으면 좋겠고 좀 더 인심 쓰면 초코파이를 나도 저들처럼 두 개를 줬으면 좋겠는데 초코파이만 한 개 주는 게 너무 그래서 천리안에다가 제가 글을 올렸어요 불교 무슨 방에다가 기차저차 합니다 이거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올려둔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고사님께서 그걸 보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서울에 여기저기 빵집 빵집인데 오늘로 내일부터 못 먹는 오늘까지 유통기한 끝나는 빵인데 오늘 새벽이나 전날쯤 하루 정도 남은 유통기한 남은 빵인데 먹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빵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딱 법에 있는 날 고날 괜찮은 유통기한 괜찮은 것들 그런 걸 좀 해다 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분께서 서울에서 빵집 몇 군데를 들려가지고 이만한 박스에다가 그것도 그냥 빵이 아니고요 소세지 피자 들어간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군법당에서 이런 걸 준다는 초코파이만 주다가 감동의 국받지네 그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날 그 나눠두던 날 정말 와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법당에 200명 300명 나오다가 그 다음 주에 450명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혼났죠 우리가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경쟁이 되겠냐 서로 지키끈 지키면서 재미난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서울에서 대학생 찬송 찬양하는 팀들이 오더라고요 먹는 걸로도 그걸 못 당하겠대요 못 얘기하다 이렇게 혼대까지 왔나요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부처는 지키고 범하는 것이 없으며 또한 선악을 짓지도 않는다 부처는 지키는 것도 없어요 지킬 게 없어요 범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내가 딱 지키고 있는 게 있어서 괴로워요 내가 지킬 게 있어서 괴로워요 내가 쥐 게 있어서 가질 게 있어서 뭔가 내세운 게 있어서 내가 취사 간택이라고 했잖아요 취할 게 있거나 버릴 게 있는 사람은 괴로워요 근데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사람은 괴로울 게 없어요 100% 여기에 딱 들어 맞아요 모든 괴로움은 근데 본인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걸 못 보는 거죠 내가 어디 취했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취하고 있구나라는 자체를 내가 쥐고 있다는 자체를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왜? 난 옳은 얘기하는 건데 난 올바른 걸 하고 있는데 올바른 거에 취해 있으니까 올바른 거에 집착해 있으니까 자기가 못 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은 것, 그른 것 그걸 일시에 다 놓아버려야 돼요 일시방각 일시에 놓아버려야 돼요 옳은 거에도 취하면 그건 자기 괴로움이 돼버려요 남편이 담배 피면 안 돼 왜? 맞으니까 돌아다 남편 패한 걸 일 건데 하고 이건 100% 옳으니까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남편은 술, 담배 하면 안 되라는 그 생각을 내가 취한 거예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어요 설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게 옳을 확률이 훨씬 높더라도 100%는 아니에요 자기가 그 생각에 집착하는 거지 모든 괴로움은 전부 다 자기가 딱 쥐고 있는 한 생각이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이 맨날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건 진리 아닙니까 내가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안 받아들여져서 괴로워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를 상으로 내세우고서는 그 상을 취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받아들임을 상으로 취해가지고 이걸 쥐어서 내가 받아들이는데 성공하면 기쁘고 성공하지 못하면 괴롭고 그게 바로 법상이에요 법을 상으로 취해가지고 법을 취사 간택하는 거예요 법을 취사 간택하는 건 그건 법이 아니에요 법이라는 상을 험악하게 쥐고 있는 것뿐이지 쥐게 빈손이에요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괴로울 게 없어요 불교는 불교를 쥐도록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아요 다 빼앗을 뿐이지 다 빼앗고 나서 그래도 제일 좋은 거 주지 않나요? 아닙니다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쥐 게 있으면 괴로워요 그게 불교라 할지라도 불교를 쥐면 괴롭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취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분별로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이에요 우리는 다 불교를 쥐고 싶거든요 왜? 분별의 구조에서는 아니 스님이 저런 얘기하면 돼? 그래도 불자를 많이 늘려야지 아니 교회도 성당도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어떻게 해? 틀린 말이라니까요 교회 성당 절이 따로 있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만 내세우는 법이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빼앗는 게 있을 뿐이지 불교조차 빼앗는다니까요 법조차 빼앗는다니까요 그래야 진짜 자유로움이 있어요 다 버려버리고서 법 하나를 쥐고 있다? 그럼 법에 집착해요 법에 집착해요 그래서 괴로워져요 대부분이 그러고 사거든요 애누리가 없어요 얄짜 없어요 전부 다 이래요 전부 다 내가 취하는 어떤 거 내세우는 어떤 거 아니면 버려야 돼 하고 싫어하는 어떤 거 취사 간택에서 괴로움이 온다는 게 그 분별심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것만 없다면 그러니까 부처는 지키고 있는 게 없어요 범하는 것도 없지만 지킬 게으리 부처에게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불교 교리를 지키려고 바등바등 애를 쓸까요? 그런 거 없어요 불교 교리는 뭐냐면 그냥 그거 쥘 필요 없어요 하는 말을 한 게 불교 교리라고 나중에 부파불교 교학자들이 사성제, 산법인, 십연 이런 식으로 교리화 시킨 거예요 교과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참고서에 무슨 산법칙 이런 식으로 정리화 시킨 거예요 부파불교라는 참고서 속에서 부처님은 그저 심플해요 여기 묶여있는 사람에게 그거 아니다 항상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항상 하는 거 아니다 나라고 집착하는 사람에게 나 아니다 그런 거 쥐면 다 괴로울 뿐이다 그거 쥐지 않으면 해탈이다 그게 사성제, 산법인, 산법인이거든요 그래도 이건 진짜인데 아니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다 그러니까 쥐 필요가 없다 그게 연기법이고 그래도 버전시 내가 있고 남들이 있는데요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게 진짜 맞느냐 자기가 직접 확인해 봐라 부처님 말 믿고 그런가 하고 머리를 해석하지 말고 직접 자기가 확인해 봐라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12초 18개가 공하다 하니까 아 교리로 안입이 쓰시는 색상의 미적법 안식이식, 비식 아 이건 공한 거 공식으로 외우면 뭐 할 거예요 머리를 외운다고 그게 도움이 됩니까 내가 있고 세상에 있고 의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주관계, 객관계, 의식계가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다 그럼 그게 왜 있는 것처럼 느끼죠 우리는 눈깊고 혐음뜻이 있으므로 색상의 미적법이 있고 색상의 미적법을 의지해서 눈깊고 혐음뜻이 있다 눈이 있어야 보는 것이 있죠 보이는 것이 있어야 눈이 있어요 내가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봐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서로 의지해서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의지해서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연이 아무것도 못 먹고 막 굶주리고 물도 못 먹고 막 근데 너무 마시고 싶고 이런 인연으로 딱 몰아가면 뭐가 보이냐 하면 분명히 내 눈에는 오아시스가 보여요 사막을 걷다가 내 눈에는 오아시스가 분명히 있어요 왜? 안근으로 색경이 접촉되어요 그래서 아 저 물 먹어야지 하는 의식이 들어요 주관계 객관계 의식계가 착 펼쳐진단 말이에요 진짜인 것처럼 왜? 인연이 그렇게 모이니까 근데 그거는 허상이었잖아요 진짜가 아니었잖아요 왜? 인연이 그렇게 모이면 그게 진짜라고 느껴져요 인연이 보수인 집안으로 가면 보수만 절대 옳다고 느껴지고 인연이 진보진영 쪽에 있으면 진보만 절대 옳다고 느껴져요 근데 자기는 그 생각이 진짜라고 느끼잖아요 그건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건데 인연이 그걸 만들어낸 거지 실제 그런 게 없어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어요 인연이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허리 허리 한 사람이 예쁜 사람이야 이런 우리나라가 태어나면 막 다이어트 하려고 기를 쓰겠죠? 근데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뚱뚱할수록 미인이래요 그럼 그 아프리카 부족은 먹을 것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든 먹어가지고 막 살을 찌우려고 기를 쓰겠죠? 그게 아름다움이라면? 그럼 뭐가 미인이에요? 그건 인연 따라 니의 기준도 생기고 사라진 거잖아요 그 의식계가 그냥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 뿐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걸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기서 저걸 봤으면 딴 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주관계와 객관계 육근과 육경 이게 그냥 서로 의지해서 일어날 뿐이야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쉽게 아무것도 말이야 나라는 것도 바깥의 세상이라는 것도 의식이라는 것도 다 진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18개를 얘기를 한 거지 18개라는 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있는 줄 착각하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몸과 마음을 나라고 너무 철저히 믿고 살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색원이 뭐하고 수원이 뭐하고 상원이 뭐하고 이게 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 아니냐 색수상인식이 인연 따라 만들어졌을 뿐이다 어떻게 색수상인식이 인연 따라 만들어지느냐 눈깊게 흐면듯이 색상인 미축법을 접촉할 때 접촉할 때 여기에서 수상사 느낌, 생각, 의지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설명한 게 그럼 그것은 어디서 일어났냐 의식, 의식을 어서려내냐 행, 행을 어서려내냐 무명 그게 12연기를 설명한 거거든요 이건 교리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교리를 만들려고 만들었으면 처음부터 12연기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초기불교 경전 보세요 12연기 이렇게 해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2지연기 3지연기 3지연기 4지, 5지연기 6지연기 7지, 8지연기 9지연기 10지연기 어떨 때 11지연기 12지연기 천사원별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걸 간략하게 얘기해줘도 들을 만한 사람에게 간략하게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상세히 풀어줄 만한 인연이 되고 상황이 되고 이래야 될 땐 또 그렇게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교류가 전부 다 그거 아니라니까 이 소리예요 쥐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지킬 게 없다니까 이 소리예요 취할 게 없다 이 소리예요 아무것도 쥐을 게 없습니다 붙잡을 게 없어요 불교 교류조차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불법은 이름이 불법일 뿐 불법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다 불법에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싹 쓸어버리고 불교만 딱 잡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이름 질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남아있으면 그건 괴로움의 씨앗이 돼요 여러분이 불교를 딱 쥐고 있게 되면 뭐가 생기겠어요 불교를 좀 그래도 내가 포기하고 싶은데 불교를 좀 키우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불교에 집착한 거죠 석가무리 부처님의 목적이 불교를 키우는 거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해결해 주는 거 그게 부처님의 참뜻 아니겠어요? 부처님에게 불자와 비불자가 중요할까요? 불교 경전에 보면 브라마니요 브라마니요 브라만들이 무수히 와서 부처님께 법을 묻는단 말이에요 야 너는 우리 불교 아니잖아 너는 가 너한테 법을 서랄 줄 수 없어 그랬냐는 말이에요 안 그랬어요 브라만들에게 법을 서랬단 말이에요 종교 상관없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는 왜? 나는 불교라는 종교 교세 확장 이런 게 내 목적이 아니니까 일체 중생이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더 괴로움을 해결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줄 게 없어야 돼요 진리조차 줄 게 없어야 돼요 완전히 줄 게 없으니까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키고 범하는 것이 없어요 지켜야 돼 범하면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부처님은 괴율이 없어요 괴율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괴율을 범하지도 않아요 선악을 짓지도 않아요 부처님에게는 선악이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이 따로 없습니다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견성해야 하니 견성이 곧 부처다 부처를 찾고자 한다 그럼 견성해야 됩니다 자기 성품을 견성하니까 대단한 뭔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성품이라는 게 뭐냐면 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상과 성을 우리 중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방편으로 쓴 거예요 상은 이렇게 모양 있는 것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 그걸 다 상이라 그래요 상 아닌 게 있어요? 상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 상이에요 생겨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상이에요 생멸법, 생멸상 이러잖아요 생겨난 거 사라지는 건 전부 다 상이에요 근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있으려면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 글씨를 쓰려면 저런 바탕 채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림을 그리려면 스케치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빔프레직트를 쏘려면 빔프레직트를 쏴주는 그 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크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이 일어나려면 상이 전에 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성은 그 대신 이것은 있다거나 없다로 말할 수 없어요 있다거나 없으려면 그건 다 상이니까요 어떻게 생긴 바가 없어요? 성은 왜? 생긴 건 다 상이잖아요 거기서 나타난 거니까 다 상이잖아요 이건 있다거니 없다거니 말할 수 없어요 크다거니 작다거니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없는 건 아니다 보니까 왜? 상을 통해 성이 있음이 확인되다 보니까 성이라고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이름만 성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성이라는 건 뭐겠어요? 모든 상이 드러나는 그 바탕, 본질 그 이면의 진실 그러니까 상은 파도를 상이라고 하죠 파도의 비유, 모든 모양 이름따라 생겨난 파도를 상이라고 하는데 파도가 일어나라면 이 파도가 바로 바다이기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이 바다를 성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파도만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잘났구나, 크구나 나는 못났구나, 가난하구나 근데 진정한 본성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 바다는 이 파도, 저 파도가 다 똑같은 바다예요 남자, 여자가 바다 자리에서는 똑같아요 남자, 여자는 분별일 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맨날 하는 서법이니까 저 서법 다 들어서는 다 아는 거야 나 다 이해했어, 옛날에 다 이해했어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법문을 들어야 돼요 이거를 법문을 듣고 이해해서 저장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녀가 없다 하면 생각 딱 끊어버리고 생각으로 생각하면 남녀가 있죠, 당연히 생각은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내가 목욕탕 가서 내 거울로 내 얼굴을 봤는데 내 몸을 봤는데, 나 남자 맞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 내려놓고 진짜 내가 남잔가? 여잔가? 그 생각 없을 때 남자, 여자가 있어요? 내가 늙었나? 가난한? 젊은가? 실제 늙고 젊음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늙는 게 있냔 말이에요 진정한 자기인 여러분, 나는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있는데 그 나가 이게 늙거나 젊으냔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확인을 해보란 말이죠 이 나는 늙고 젊고 그런 게 아닌데 하고 스스로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태어나거나 죽는 게 있느냐는 말이죠 크기가 있느냐는 말이죠 모양이 있느냐 이 모든 모양의 본바탕이랄까 이거 이제 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 자기의 성품 나로 본다면 나를 제가 최대한 말로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나는 몸이나 오온이잖아요, 오온 몸이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몸이나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을 나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이건 상이죠, 상 몸도 상이죠,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은 인연생, 인연별 인연따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를 안 해주면 내 몸이 금방 죽잖아요 당장 지금 공기만 싹 뺏어도 여러분은 뭐지 않아 죽을 수 있죠? 몸이 있어도 공기만 수급을 안 해줘도 죽는단 말이에요 인연이 매 순간 이렇게 순환해서 해주니까 내가 그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공기 덕에 사는 거고 밥 덕에 사는 거고 물 덕에 사는 거고 그게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인연 따라 그냥 왔다 가는 거잖아요, 몸은 생멸하는 거잖아요,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모양이 있잖아요, 몸은 그래서 남자라는 모양, 여자라는 모양 키가 크다는 모양, 작다는 모양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이 아니죠 이걸 보고 살면 이건 견성이 아니죠 성평을 못 본 거니까 상만 본 거잖아요 그럼 아, 이 몸은 상이구나 아, 이건 성이 아니구나 됐네요, 그렇죠? 몸은 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가 아니에요 이 성을 쉽게 말해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상은 진짜 내가 아니라고요 상은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니까 연생 무생이라고 했듯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본래 생겨난 바가 없어요 모양만 그렇게 그냥 왔다 가는 거뿐이지 이 소리처럼 몸은 모양이에요, 상이에요 그러면 색, 수상행식할 때 색은 됐고 수, 느낌 느낌이 느낌도 모양이잖아요 내가 우울해하는 느낌이 있고 행복해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에 따라서 이 모양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로 모양을 다 그리고 있죠 내가 옛날에 그때 참 행복했는데 하는 그 이미지가 마음속에 떠오르잖아요 내가 옛날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는 그 이미지가 모양으로 떠오르잖아요 감정, 느낌도 상이에요 행복해하는 상 외로워하는 느낌, 감정 그런데 외로움이 왔다가 가요 외로움은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잖아요 행복한 상황이 펼쳐지면 난 행복한 느낌 불행한 상황이 펼쳐지면 난 불행한 느낌 그렇죠? 그러면 이 느낌이라는 모양은 상이니까 왔다가 갔잖아요 그렇죠? 왔다가 가잖아요 상은 내가 아니죠 그런데 신기하게 외로울 때 아 난 그때 외로웠어 하고 그 외로움을 아는 놈은 있었어요 외로움을 떠나갔을 때 아 나 이제 외로움을 떠나갔어 아 난 지금 기뻐 그 상은 왔다 가는 건데 외로움이라는 상은 왔다 가는 건데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그게 왔다 갔지만 왔다 가지 않고 늘 한결같이 여기서 그것을 알고 있는 놈이 있잖아요 그건 왔다 가지 않죠 외로움은 왔다 갔는데 상은 느끼면 왔다 갔는데 몸도 그렇잖아요 몸은 왔다 갔는데 10년 전, 20년 전 몸과 지금 몸은 다른 몸이잖아요 몸은 왔다 갔다 갔는데 계속 가잖아요 지금 계속 오고 계속 가잖아요 물질적인 몸은 그런데도 이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서 늘 나, 나 하고 있던 자기가 계속 지적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느낌은 왔다 갔는데 왔다 갔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느낌을 알고 있는 놈이 있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죠 색, 수, 상, 상 생각도 옛날에 이 생각하다가 지금은 딴 생각해요 옛날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다른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는 성모 유치원 다니다가 지금은 불교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진보였다가 보수일 수도 있고 옛날에는 막 어떤 주의를 추종하다가 지금은 그걸 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은 왔다 가죠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틀렸구나 깨달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왔다 가냐고요 생각은 올 때 온 줄 알고 갈 때 간 줄 아는 그 놈도 왔다 가냐는 말이에요 이 성이 왔다 갑니까? 생각은 왔다 가는 게 분명한데 이 성이 왔다 가냐고요 생각은 모양이 있잖아요 보수라는 모양 진버라는 모양 옳다 그르다라는 모양 생각마다 다 나름대로의 그 생각의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 있는 생각으로 왔다 가는데 왔다 가지 않는 이게 성이라고요 의지도 저 옛날에 히말라에 가고 싶었던 의지가 일어나는 그때는 제가 좀 미쳤나 봐요 그때는 이상하게 뻔히 안 되는 게 뻔한데 군에 있었으니까 군에 있는 동안은 한 달을 휴가를 낼 수가 없는 게 뻔한데 이상하게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희한하게 의지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의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굳이 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상관이 없어요 의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의지가 되게 막 진짜인 줄 알고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 의지가 왔다 간단 말이에요 의지 인연 따라 왔다 가요 계속 바뀌어요 의지가 자신의 바람 욕망 다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살다 보면은 자기 의지 자기 욕망 다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어? 난 옛날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그런 거 안 추구해요 다른 걸 추구해요 옛날에 물질적인 걸 추구했는데 이제는 정신적인 걸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질적인 추구하던 그 의지를 가졌던 그 놈은 왔다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나고 지금도 나인 변치 않는 이 성적인 측면에 내가 있잖아요 의식 뭐 말할 거 없죠 분별의식 분별의식은 계속 인연 따라 접촉하면서 계속 바뀌죠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취하고 버리고 싶은 분별의식들 얼마나 많은 것들은 인생에 끊임없이 들어와요 들어오고 나가겠어요 근데 그 분별의식이 왔다 가잖아요 전부 다 근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그 먼저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의식보다 그걸 성이라고 이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걸 이 성을 볼 수 있습니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냄새 맡을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만져볼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거 생각으로 거둬잡을 수 있을까요 이 성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을까요 헤아림은 헤아린 대상이잖아요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았다 하면 알게 된 내용물이죠 알게 된 내용물 그럼 아는 거는 어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아는 거는 왔다 가잖아요 알았다 아 잊어버렸다 아는 건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 성품 알았다 이렇게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건 성품이겠어요 안 거지 그러니까 안 건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르말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안 건 성품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근데 알았다 몰랐다 하는 이놈은 몰랐을 때도 있고 몰랐을 때 아 모르네 알았을 때 아 알았다 하는 이놈은 늘 있잖아요 늘 그러니까 아 스님 인제 알았어요 아 모르겠어요 그건 내용물이고 왔다 갔다 하는 내용물이잖아요 알았어요 할 때 드러나고 몰랐어요 몰랐겠어요 할 때 드러나는 이건 늘이잖아요 늘 알고 모르게 따라 있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와 있는 자기의 본래 면목이에요 늘 쓰고 사는 자기 살림살이에요 늘 쓰고 있는 자기 살림살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숨을 쉬고 길을 걷고 모든 일곱 세트 중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이걸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걸 드러내고 있어요 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상은 전부 다 그 상 그 자체로서 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물결은 물결 그 자체로 받아잖아요 파도잖아요 번뇌 즉 보리거든요 물결이 그대로 바다예요 모르겠다 나 스님 하는 말 도저히 모르겠다 모르겠어 미치겠다 이렇게 법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스님 저는 1년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2년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스님 얘기 들어보면 한 6개월 3개월 만에 알아차는 사람이 있다는데 저는 2년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는 그놈이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자꾸 모르겠어 하는 그놈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 알려고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그 공부를 어차피 확인하든 못하든 오래오래 이거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스님 제가 한 두 달만에 빨리 이걸 공부 바짝 해가지고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편하게 살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불가능한 소리예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장거리 달리기 그것도 마라톤보다 더 긴 그러니까 갱참 30년이라는 말이 긴 나온 게 아니에요 최하 30년을 해야 조금 안목이 열렸다 그 각오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각오를 아직 공부를 안 하죠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시냐면 스님 제가 2년 3년을 들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니 남편은 3개월 6개월을 알아챈다면서요 그게 도둑놈심보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게 자기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상품 확인했다고 더 좋을 것도 없어요 어차피 상품을 쓰고 사니까 늦게 하고 빠르게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늦고 빠른 게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끝끝내 끝끝내 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이게 오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이 공부처에는 모든 절에 스님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절에도 그렇대요 일반 절에 신도님들이 보면 한 10년 단위로 신도님들이 싹 한번 물 가리게 된대요 한 10년 전에 나오던 분들이 슥 빠지고 새로운 분들이 슥 바뀌는데 한 10년 걸린대요 근데 그렇게 바뀌는 절은 그래도 훌륭한 절이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절에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내가 그것도 내가 옛날에 젊을 때 얘기지 지금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절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나 늙을 때까지는 이분들도 같이 늙어서 같이 가다가 내가 죽으면 이 절도 나올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도 내가 살 동안은 그래도 이분들도 한 분 한 분 이제 점차 돌아가시니까 눈에 띈대요 절에 나오는 노부사람들이 인연수가 자꾸 눈에 띄게 줄어든대요 그런데 이 코로나 덕분에 그 어르신들이 2년을 절에 못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이미 이제 열반에 드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2년 절에 안 갔는데 별 차이 없네 싶어서 그냥 나이도 많고 힘도 없는데 다리 무릎도 아픈데 가지 말아야지 하는 분들이 갑자기 늘어나서요 지금 이게 이제 모든 종교가 처한 현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종교가 확 사라지는 거에 엄청난 역할을 할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의 그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마음이랄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랄까 이런 거는 더 강렬해진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가 신기한 점은 옛날에는 그 절에 다니면서 그것만 들어야 됐잖아요 내가 차는 지역도 한 곳에 없고 그것밖에 들을 수 없었어요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사이비들이 주로 하는 말이 그거더만요 딴 데 가서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얘기하지 마 딴 데 가서는 절대 얘기하지 마 너만 알고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상한 거 자꾸 시키고 이러더만요 왜 딴 데 가면 내가 사이비라고 누가 얘기할 게 뻔하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거기서 쇠내를 시킨대요 너희들은 여기를 빠져나가면 죽는다 세상은 무심하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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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다 날 벗어나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걸 쇠내를 시키면 사람은 신기하게 쇠내됩니다 쇠내 당한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TV도 나오고 그런 걸 몇 권을 봤어요 그렇게 돼요 사람들은 쇠내가 됩니다 그러던 옛날이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이제는 불자들이 기독교 천주교 채널도 볼 수 있고요 유튜브도 볼 수 있고요 또 수많은 인문학하는 강사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인문학하는 강사들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다 판단이 돼요 철학자들 이 철학자 저 철학자들이 무슨 말 하는지 옛날에 유명했던 타다못해 노자 장자 공자가 뭔 얘기를 했는지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듣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제 쉽게 말해서 수준이 높아지고 안목이 열리니까 쭉정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철학자 중에 아 이런 거는 진짜 삿댄 철학이구나 아 이게 조금 좀 가까운 거구나 아 이 사람 말은 맞구나 이 사람 말은 아 이건 사기꾼이구나 보는 안목이 놀라보게 달라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점차 아주 대중이 깨어나는 대중의 어떤 뭐랄까 공부가 몰라보게 그냥 확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 이제는 여러분 옛날에는 스님이 되면 불교 공부하기가 그래도 그래도 훨씬 유력한 그런 어떤 게 있었죠 스님이 되면 계속 공부만 할 수 있고 스님 주변엔 다 스님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꼭 고르치만은 안 와요 여러분들도 스님이 어찌하는 공부인들을 인터넷만 켜면 어디서든 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출가하자에게를 걷는 거예요 겉모습이 출가가 아니잖아요 모양이 출가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출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심출가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견성해야 하니 견성이 곧 부처다 만약 번성을 보지 못한다면 면보라거나 경을 외우고 제계를 지키거나 계를 지키더라도 아무 이익이 없다 면보라면 왕생하는 인과를 얻고 경을 외우면 총명해지며 계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나고 보시하면 복의 과거를 받지만 이런 것으로는 끝내 부처를 찾지 못한다 어찌 보면 조금 파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견성해야 한다 즉 자기 성품을 봐야 되지 그 견성이고 부처인 것이지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영부를 하거나 경을 외우고 제계를 잘 지키고 뭐 이렇게 조화로 가는 지에 지장지에 잘 나가고 청정한 개행을 하고 또 뭐 살생하지 않고 도덕질을 하지 않고 투도하지 않고 개를 잘 지키고 하더라도 아무 이익이 없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절에 와서 배운 건 이거거든요 연보라고 경을 외우고 제의를 잘 지키고 개의를 잘 지켜라 이런 얘기를 저래 가면 제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아무 이익이 없다 아무 이익이 없대요 이거 좀 억울하죠 그동안 한 게 근데 여기서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2법계, 4법계 이치, 진리와 어떤 현실을 얘기한다면 현실에서는 이익이 있죠 근데 이제 진리에서는 이게 전혀 이익이 없다 즉 그 중생심 생멸심과 진여심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진여심의 자리 부처의 자리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연보라고 개의를 지키고 독경하고 예불 잘 참석하고 하는 것들이 그것은 그 현실의 공덕이네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방편에 도움이 되는 것뿐이죠 쉽게 말하면 이 중생세관을 꿈에 비유를 하잖아요 즉 우리는 지금 분별의 꿈을 꾸고 있거든요 분별의 꿈 속에서 꿈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의 핵심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되는 것의 핵심은 견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진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품을 봐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허망한 꿈을 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꿈의 진짜는 꿈 깬 거잖아요 꿈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꿈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에 눈 떠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견성이지 눈 뜨는 거지 꿈 깨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연불하고 경을 외우고 재개를 지키고 개를 지킨다 이것은 꿈 속에서의 얘기예요 꿈 속에서 꿈 속에서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이라 꿈 속 나름대로의 어떤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꿈 속에 나름대로의 어떤 꿈의 내용물 내용물에는 인과의 법칙이 있고 내용물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 세계는 좋은 인생이 있고 나쁜 인생이 있잖아요 복도 있고 박복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현실에서는 그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 이익이 없다 한 것은 꿈 깨는 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꿈 속 세상을 사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 이거죠 꿈 속에서 그 꿈 속의 세상을 조금 더 아니 계율을 지키면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짓을 안 하면서 착한 일을 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꿈을 꾸더라도 좋은 꿈을 꾸겠죠 복 받는 꿈을 꾸겠죠 나쁜 짓을 안 하고 사니까 착하게 사는 꿈을 꾸겠죠 그러니까 그 이익은 있습니다 그런데 꿈 깨는 것과는 무한단 말이에요 꿈 속에서의 일이다 꿈 속에서의 일 그래서 우리가 꿈 속에서의 일이냐 꿈 깨는 데 도움되는 일이냐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꿈 속의 일에서는 복을 많이 지으면 부자가 돼요 인과의 세계니까 복을 짓는다라는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적으로 부자가 됩니다 게율을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결과로 윤리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남들에게 칭찬 찬탄을 받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겠죠 많은 사람이 나를 도우려 할 겁니다 꿈 속의 세계는 이렇게 꿈 속에 나름의 또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꿈 속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고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 깨는 것과는 별개네요 별개 이법계와 사법계는 이치 진리의 세계와 사법계 현상의 세계는 별개란 말이에요 별도로 건립되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따로라서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있지만 별개인 거예요 둘이 아니지만 이 사하가 무해한 법계지만 또 현실상으로 봤을 때는 이 법계와 사법계는 또 바로 건립되어 있다 법학계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죠 꿈 깨는 데는 염불하는 게 도우면 여기서 말하기에는 달마스님의 표현에 의하면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익이 없다라고 통쾌하게 얘기해 주셔서 참 감사한 일인데 여기 말한 것처럼 염불하면 왕생하는 인과를 얻어요 꿈속에서 염불을 많이 하면 꿈속에서 극락왕생하는 꿈을 꿔요 극락세계에서 사는 꿈을 꿉니다 염불을 많이 하는 결과로 또 경을 외우면 총명해져요 꿈속에서 경을 많이 외우면 경전을 많이 봤으니까 더 똑똑해지겠죠 불교의 어떤 지식도 많이 알게 되겠고 총명해지겠죠 개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난다 꿈속에서 개를 잘 지킨 사람은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꿈을 꿀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꿈 자체가 천상세계처럼 복스럽고 복도 가득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을 겁니다 보시하면 복의 가보를 받습니다 꿈속에서 보시하면 부자가 돼요 풍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딱 이 인과의 법칙이 명확합니다 염불하면 왕생의 인과를 얻어요 왕생 한들 그게 견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부처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경을 외우면 총명해지지만 총명해진다고 해서 똑똑해진다고 해서 그 부처랑은 상관없단 말이에요 개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나지만 하늘에 태어난들 거기도 육도윤회 가운데 하나예요 천상세계에 태어나봐야 중생세계예요 천상세계도 천상세계의 신이 된다 육기세계, 무색기의 신이 되겠죠 더 높은 세계에 더 수준 높은 신이 되려고 애쓰겠지만 그 천상세계의 신들 또한 육도윤회 가운데 하나의 어리석은 중생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목표가 극락왕생하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극락왕생 또한 꿈속의 세계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연불종에서는 극락 가고 나면 거기서 꿈 깨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부처님의 개인 과외를 받아가지고 바로 극락에서 바로 부처가 되긴 쉽다 그런 단편을 쓰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도 여전히 극락도 꿈속이라는 얘기잖아요 부처되기 쉽지만 그런데 여전히 천상세계도 여전히 중생세가 아니고 극락세계도 여전히 중생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닮아스님의 말에 의하면 그렇죠 이런 것으로는 뜻 내 부처를 찾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균형감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현실세계, 현실세계에서도 왜냐하면 수행에서 깨닫는 데 있어서 현실세간에 복이 없으면 내가 제 복이 없어서 태어나는 때마다 지지리로 가난하게 태어나고 인복이 없어서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복도 없고 오래 사는 복도 없고 또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아니면 지혜가 없는 나라에 태어나고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없는 곳에 태어나고 그런다면 수행할 수 없겠죠 수행하기가 훨씬 불가능하겠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저한테도 그런 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스님, 스님 얘기하시는 마음공부? 깨닫는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팔자 좋은 사람들 속 편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왜 그러세요? 지금 깨달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속 편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당장 내 자식 다음 한 끼를 어떻게 먹여야 되나가 큰 걱정인 사람인데 당장 내가 어디서 먹고 어디서 살고 하는 게 지금 근심 걱정인 사람인데 어떻게 팔자 좋게 마음공부를 해요 현실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마음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복도 갖추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귀입을 양족존 해서 부처님은 우리가 부처님께 귀히 하는 이유는 양족존 두 가지가 존귀하시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복과 지혜예요 세간의 복도 훌륭하시고 출세간의 지혜도 훌륭하시다 현상계에서도 그렇고 출세간에 대해서도 원망하면 훨씬 공부하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런데 사실은 현상계의 지혜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출세간의 지혜가 있다고 해서 현상세계의 복까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현상세계의 복은 현상세계의 복대로 따로 지어야 돼요 내가 복을 하나도 안 잤는데 깨달았다 그럼 그 사람은 현상세계에서는 계속 가난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깨달았어요 마음은 풍요로워요 그런데 현상세계에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걸하고 살아야 돼요 옛날 스님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안목은 확실한데 이 복이 없구나 이 법을 아무리 펴도 이 법을 알아듣는 종생들이 없는 거예요 이 법을 좀 내 법이 확실하다는 걸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나한테 와서 스님의 법이 훌륭하시구나 하고 제자가 되려고 하고 도시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목이 투철한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해서는 안목이 투철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간의 복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어른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세요 야 나는 이 세간복은 없는갑다 그럼 상관없어요 당신은 세간복이 있든 없든 그냥 인연 맺은 최소한의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다 가는 걸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세간복이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뿐이지 출세간의 깨달음이 없어도 아니면 빌게이츠처럼 전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전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해서 지혜까지 있지는 않단 말이죠 출세간의 지혜까지 갖추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꿈속에서 부자죠 꿈속에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 두 가지의 가치 부족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계율도 지키고 착하게 윤리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죠 또 염불에서 좋은 인과를 얻는 거죠 쉽게 해서 염불에서 극나 왕생한다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부처님을 염불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을 늘 염한다 내 마음 가운데 염불은 사실은 염불, 염법, 염승 열 가지를 염하라 이런 말이 축소돼서 나중에 염불이 된 거거든요 즉 내 마음 속에 늘 부처님을 늘 마음에 담고 있는다는 거예요 늘 법을 늘 이 청정한 생각을 이 공부에 대한 마음이 늘 잊지 않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하면 하나의 발심과도 같아요 항상 분별과 세간에만 마음이 꽂혀 있다가 이제 문득 염불을 한다 이 소리는 늘 이 출세간의 법, 부처님의 가르침 여기에 내가 늘 잊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하면 그게 인과로 어떤 인과가 나겠어요 극나 왕생한다 이 소리는 뭐겠어요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뜻을 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요 인과로써 불교 공부하기 좋은 조건에 처하게 되겠죠 주변의 좋은 도반을 만나고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도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거기가 극나 왕생 극나 정토예요 내가 늘 싸우고 사기치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으면 내 주변의 도반들이 친구들이 전부 다 도둑둑 속을 해서 만나는 친구들이 다 사기치는 사람들을 만나겠죠 평생 그중에 누가 더 사기 잘 치나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만나서 맨날 그런 얘기 하겠죠 돈에 꽂혀있는 사람들은 염돈하는 사람들은 맨날 늘 돈돈돈돈 하겠죠 그럼 늘 돈돈하는 사람만 만나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수 있냐 투자 정보를 교환하고 무슨 경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사람들과 모이니까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겠어요 돈이 많이 어지간하면 돈을 많이 버는 과부를 얻겠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염불하면 왕생하는 인간을 얻는다는 건 부처님을 항상 영하면 불교 공부하기 좋은 조건 그게 극락세계예요 부처님이 딱 개인 과외시켜주고 그곳에는 다 극락 깨닫고자 하는 종생들이 가득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른 스승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공부처가 바로 극락세계인 거예요 공부처가 내가 이 공부처와 인연을 맺고 있다 그러면 나는 죽고 나서 다음 생에 극락왕생하겠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가 극락세계예요 자기가 늘 마음속에 염불, 염법, 염생을 하고 있다 염계에서 계율을 잘 지키는 것 염시, 항상 보시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늘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딱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극락세계예요 그게 육조당경에서 육조스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육조스님 이전에는 염불해서 극락왕생한다 하면 죽고 나서 서방정투에 간다 이렇게 배웠는데 육조스님은 뭐라고 했어요 죽고 나서 서방으로 가는 게 아니다 서방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어디 그런 게 따로 있느냐 그냥 지금 여기일 뿐이다 항상 불교경전의 낙천은 지금 여기를 가르쳐요 지금 내 눈앞을 목전을 극락세계로 만드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지 죽고 나서 사후에 극락세계 어딘지도 모르는 극락세계 가는 게 그게 목적이겠어요 그런데 처음엔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중생들은 지금 여기를 극락세계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좋아해요 쉬운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쉬운 걸 이행도라 되잖아요 쉽게 행할 수 있는 지금은 극락이 아니지 지금 깨달아서 부처 대라 이런 얘기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금기 낮은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복짓고 관생버살, 관생버살, 나마어미탑을, 나마어미탑을 죽기 전에 열 분만 염해도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 얼마나 쉬워요 이런 얘기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천을 바로 알려줘서 눈앞에 극락이라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편으로, 방편으로 염불하면 극락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방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께서 염불하면 극락세계 정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저 지금 잘못됐어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아, 이 스님은 많은 아직 초심자인 불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낮은 수준에 아주 당신의 뭐랄까 이 수준을 안목을 탁 낮춰서 중생들이 근기에 맞춰가지고 동사섭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 저런 방편에 쓰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찬탄해 드리면 된단 말이죠 찬탄한 일이죠 낮은 어떤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들을 구제하는 그 방편이 필요해요 그런 방편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높은 수준의 방편을 탁 쓴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기복 불교하는 사람들 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찬탄을 해도 모자랄 판에 욕을 해서 되겠느냐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가듯이 모든 방편이 다 필요해요 모든 방편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낮은 방편을 쓴다고 얕잡아 보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이 본인 남들을 얕잡아 본다는 건 본인이 아직 그 수준밖에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마음이 붙여요 그대로 옛날에 할머니들이 자식 손자 잘 되라고 그 먼 산 꼴대위까지 그 무거운 쌀을 들고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할머님들의 모습을 보면 옛날에는 아 이분이 제대로 된 법을 만나야 되는데 이리 생각했다면 이제는 감동스러워요 눈물이 나고 정말 좀 그 뭐랄까 단순한 신심 그 나름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인들은 항상 이렇게 옳다 그렸다 이럴 수가 없어요 견성이라는 것은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보면 일체가 완전히 평등한다는 게 확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이 둘이 아니구나 완전히 평등하구나 부처님과 내가 정말 똑같구나 깨달은 나 깨닫지 못하나 똑같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 이거 굳이 깨닫게 해줘야 되나 깨달으나 안 깨달으나 똑같지 못했는데 이런 마음도 든단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그 정도로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니까요 깨달아도 안 깨달아도 똑같아요 사실은 불이법이에요 평등이에요 삶의 내용물은 다 다르지만 내용물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이거는 스크린에 스크린에 전쟁 영화도 나오고 배신하는 영화도 나오고 로맨틱한 영화도 나오고 따뜻한 사랑의 영화도 나오고 아주 악몽과도 같은 영화도 나오고 사람 죽이는 영화도 나오고 다 나와서 영화의 내용을 쫓아가면 우리는 울다가 웃다가 좋아했다 나빠했다 좋은 영화다 나쁜 영화다 막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전쟁 영화가 나온 들 폭탄이 터진들 이 스크린에게 문제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 바탕 그 모든 삶의 내용을 비추고 있는 금관이 되고 바탕이 되는 토대가 되는 이 스크린에 그 영화의 내용이 무슨 문제가 되냐는 말이에요 전혀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삶의 내용에 전혀 물들지 않아요 내가 천하의 어리석은 바보여도 똑같은 부처예요 천재적인 인류를 구원한 발명가를 할지라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이 본성 자리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이제 그러나 현상과 출세가는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이 현상세계를 무시해도 안 되고 현상세계는 현상세계대로 복 짓고 착한 일도 해야 돼요 현상세계는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내가 복을 받으니까 현상세계에서 지킬 것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달마스님이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것대로 지켜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것으로는 끝내 부처를 찾지 못한다 이 사실을 알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더라도 그건 꿈속에서 꿈의 내용물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좀 더 좋은 영화를 찍어봐야지 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바꿔봐야지 내가 부자가 돼야지 좋은 집을 사야지 내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것이 다 내용물이잖아요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영화 스토리 그 스토리를 좋게 바꾸려면 그런 거 다 해야죠 그런데 이 선의 낙처는 그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꿈의 내용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꿈에서 깨어나는 거지 나의 본성이 아니 영화의 내용이 아니라 이 스크린이라는 바탕이었구나 텅 빈 그게 나의 진짜구나 여기에 눈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 세계의 복 짓는 거 연보라는 거 녹경하는 거 경전 외우고 계열을 지켜서 착하게 사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나 그게 현실에서 좋은 것이긴 하지만 깨달음과는 상관없다 상관없다 깨달음과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상관이 완전히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고 계열을 지키면 마음에 찜찜한 게 없잖아요 내가 마음에 죄의식이 막 있으면 어때요 죄를 많이 져가지고 죄의식이 막 있는 사람이 마음껏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공부하려고 이렇게 딱 본문을 들으려고 해도 내가 어제 잘못한 것 때문에 옛날에 내가 사고 친 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못되게 한 것 때문에 마음이 늘 찜찜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묶여있어요 그 죄의식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건 거리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공부에 방해가 돼요 그런데 마음에 난 그래도 참 인생 양식껏 살았어 나는 그렇게 나쁜 짓 안하고 살았고 남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이나마 도우며 살았고 남들에게 피해주고 살지는 않았어 내가 나의 이익 때문에 누군가를 막 짓밟고 일어나거나 이러지 않았어 난 그래도 양식껏 살았어 물론 사람은 아상, 애고가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양식껏은 못 살아요 걔 중에 자기 이익, 자기 욕심은 챙겨요 그것조차 그걸 보고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 내면에 좀 거칠고 좀 추저분하고 좀 자기 욕심 챙기고 하는 마음은 남들은 못 봐도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다 우리가 죄의식까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욕심?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어느 정도의 있는 탐심, 욕심 인정해줘야 돼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욕심을 챙기더라도 과하지 않도록 또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그 욕심을 적당히 챙겨야 되는 거죠 그걸 깔끔해야지 내가 욕심이 하나도 없어야지만 나는 훌륭한 불자야 훌륭한 사람이야 그 기준을 세워놓게 되면 자꾸 찜찜하고 공부에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런 죄의식이 생기는 선에 대해서도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게 나에게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제 제가 돈의 입주 의문론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머물지 않아야 된다 무주법이다 이 공부를 하려면 머물지 않는 마음이 돈의 변성이라 그랬는데 뭐가 머물지 않는 마음이냐 선에도 머물지 않고 악에도 머물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나쁜 거에만 머물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거에도 머물 필요가 없어요 양변이 과도하게 칠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너무 윤리도덕적인 가치관을 너무 강하게 해놓고 거기에 나를 껴맞추려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저 또한 고백하건데 저는 20대 때 출가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좀 비참하더라고요 나는 남들과 달라야 된다 나는 다르다 나는 남들과 다른 훌륭한 수행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상을 쥐고 그런 모양의 수행자가 되기를 막 갈구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을 보면 좀 이제 좀 이건 아닌데 싶은 사람들을 너무 막 막 막 막무가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싫은 마음 들고 아 저 사람은 내가 굳이 못해주겠다 싶기도 하고 또 성품도 좋고 열심히기도 하고 이런 분을 보면 더 어떻게든 너무 더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차별되는 마음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야 나는 진짜 수행자가 아니구나 아직 멀었구나 하면서 자괴감 같은 게 느껴지고요 또 졸에 있어도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고 대중공량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큰 보시가 들어오고 이러면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스님에서부터 공양저 보산림에 이르기까지 다 봉투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중보시를 이렇게 좀 종종 큰 행사했을 때마다 한 번씩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봉투를 딱 받고 남으면 기분 좋단 말이에요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 당시는 어떻겠냐면 이렇게 돈을 받고 기분 좋은 걸 보고 난 아직 멀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인정을 할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은사스님께서는 어떤 신도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상담을 하시고서는 큰 스님 저 좋은 일 하는데 조금이나 보태주세요 하고 이렇게 봉투를 또 둠한 봉투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큰 스님의 모양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아야 하면서 번쭉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이러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받아두시고 천진한 어린애처럼 확 기뻐하시면서 제가 이거 좋은 일 잘 쓰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이 가시고 나서 우리한테 그러는데 야 자랑을 하면서 내 어머니 신도님한테 이렇게 보직은 받았다라면서 그러면서 야 이걸로 뭐 어떻게 우리한테 이것 좀 물어보시고 지금 대답 잘하면 용돈도 좀 지고 그러면 지금 당신의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걸 보고 아직 좋은 걸 보면 나는 아직 도인이 아닌가 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천진하게 웃으시더라니까요 처음에도 되게 낯설었으면서 되게 좀 놀라웠어요 당신 스스로도 어찌 보면 그걸 어찌 보면 뭐랄까 인정을 하시어요 난 이 돈 범 좋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 애고와 아상의 그 애고와 아상의 완전히 사라져야만 공부다 그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그거는 이 몸이 남아있는 동안은 어느 정도 끝끝내 따라다닌다니까요 따라다녀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게으리 있고 이런 이유가 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딱 양심에 맞게 적절하게 그걸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신 나름대로 어떤 원칙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중생적인 모습 공부가 안 된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더란 말이죠 때로는 제가 마음에서 화가 나도 아 당연히 이런 현실에서 인과해서 이런 상황에선 화낼 수 있어 당연하잖아요 그게 욕심이 나더라도 아 그럴 수 있어 인정할 수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 또 어떤 평소에 존경하던 이제 공부 제가 공부에서 정말 이제 존경하는 어른 스님을 뵀는데 당신께서 이제 우리 같은 우리 입장에서는 야 나도 나도 이제 저 연세가 저 이제 정도가 되면 나도 저렇게 원만해질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정말 법이 정말 확고해질 수 있을까 하고 어찌 보면 상당히 막 존경하는 이런 어른 스님이신데도 당신이 막 한참 어딘지 그 저를 앉혀놓고 몇 시간을 이 공부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막 바쁘고 하신 분이신데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은 공부인은 항상 겸손하게 겸손하게 공부해야 된다 나는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나 지금 많이 부족하다 나도 공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나도 공부하고 있고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나도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공부가 더 발전하는 것이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시면서도 저런 어른께서도 저렇게 공부가 원한하신 분께서도 저렇게 나는 공부가 안 됐다 하고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누가 공부 된 사람처럼 얘기한다고 해서 공부 다 됐다고 볼 수 없어요 제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도 전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건데 제가 부처님같이 그 위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전할까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이 역할이 있으니까 제가 부족함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거룩한 얘기한다고 제가 이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공부하다 보면 항상 미진해요 또 항상 가장 기초적인 탐진치 산독 이것조차 완벽하게 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는 견성하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 한동안은 지속된단 말이죠 실제로 견성한 도인들이 탐심이 지극한 사람들도 있어요 진심 화를 잘 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습을 한동안 못 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을 시간이 공부시켜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원만해지기는 하지만 자기가 꾸준히 공부만 한다면 공부 끝을 놓지만 않는다면 훨씬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야말로 수미산을 넘는 업장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볼 때도 본인이 그 미진함을 느끼고 본인이 그것을 본다면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좌절감 느낄 필요는 없단 말이죠 당연한 것이구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공부하면 이래야 돼야 된다 하는 상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나는 공부하면 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야 돼 욕심이 하나도 없어야 돼 아니면 몸도 건강해야 되고 남들에게 욕도 먹으면 안 되고 주변 상황도 항상 깔끔해야 되고 문제없는 인생이 벌어져야 돼 그것보다 험한 착각이에요 자기 상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상 부처님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이 자리를 확인하고 정말 너무나도 깔끔해지고 원만해져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자꾸 부족하고 미진함이 자꾸 있는 걸 보고서는 내가 공부가 잘못됐나 이 공부가 뭔가 잘못 부족한 게 있는가 싶어서 보셨길래 부처님 말씀을 해드렸어요 부처님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 본인은 본인의 현실적으로 세상에 나가면 현실적으로 본인의 사회적인 위치에서는 남들이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한 도인이 어찌 공부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본인 스스로 답답했던 거예요 부처님도 그러셨다 부처님께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처님을 쫓아다니면서 도를 던지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여인 배에다가 표주박을 드리무지게 해가지고 부처님 애를 뱉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외도들이 시킨 그런 일도 있었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 사람조차 있었고 온갖 부처님의 일생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괴로운 일들이 많으셨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다 공부하면 삶이 뭔가 깔끔해야 되겠고 정리되어야 되고 괴로움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럼 공부에 대한 자기의 상의예요 내면이 세계니까 내 내면이 평화로우면 내 주변에도 아무런 괴로운 일이 없겠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 업이라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양굴리마라가 살인마였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라한가를 증득했으면 뭐해요 탁바라로 나갈 때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죽였으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돌을 던지고 막 때리고 구타하고 맨날 탁바라로 나갔다면 의도 터져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라한가를 증득했어도 받아야 될 업에 가보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아라한가는 어때요 불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네의 세상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금생에 다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라한가를 증득하면 몇 생 받아야 될 걸 금생에 다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는 이래야 돼 공부인들은 어때야 돼 하는 자기만의 상 그걸 딱 정해놓고 나는 왜 그렇게 되지 않지 하고 자괴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대로인 그것을 완전히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이 전부 다 이것이구나 이 좋은 영화 나쁜 영화 악몽과 좋은 꿈 전부 다 똑같은 스크린 위에서 이 평등한 스크린 위에 일어나는 온갖 다양한 영화들이구나 삶의 내용물은 상관없다니까요 이 공부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찬탄하는 것과 여러분을 욕하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성공적인 인생과 실패한 인생 이게 그냥 내용이에요 내용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겉모습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로 평등해지는 거 아 하나로 다 평등하구나 그걸 깨닫는 게 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 진자 공부인들은 현상을 쫓아가지 않아요 현상은 어떻게 되든 그 현상의 딱 분질이 아 이뿐이구나 좋은 인생 나쁜 인생 할 것 없이 선인 악인 할 것 없이 나쁜 놈 좋은 놈 할 것 없이 내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이 내 인생이 못 돼가지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해서 부처에게는 하나의 훼손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아 나는 현실의 뜻으로 이런데 깨달음과 나와는 거리가 멀겠지 자기 생각이에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공부는 그래서 인연 따라 펼쳐지는 그래서 부처님을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까지의 부처님의 깨달음을 유여의 열반이라고 그래요 아직 다 여의지 못했단 말이에요 건네를 부처님이 딱 돌아가신 돌아가신 것을 반열반 완전한 열반이라고 그래요 모여의 열반 더 이상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진 진짜 열반 부처님 돌아가신 것을 진짜 열반으로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동안은 유여의 열반이라서 아직 다 여의지 못했단 말이에요 현실을 현실의 문제를 육진이 남아있는 동안은 부처님도 누가 칼을 휘두르며 손가락이 잘린단 말이에요 몸이 남아있으니까 완전히 여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적인 인과적 문제는 인과적 문제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부처님은 인과를 뛰어넘는 줄 알아요 부처님 인간을 뛰어넘는 일을 안 하세요 마을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어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공양을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리불가 목건년이 부처님 목건년이 신통제일이니까 신통을 그려서 먹을 것을 구해보겠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인과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며 산다 그러면 스님 부처님 지금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들이 먹는 저 말 먹는 모의 저거밖에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 먹는 것 우리 마을 사람들도 다 그거 먹고 사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걸 먹어야지 그걸 고스란히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조건을 괴로운 상황을 현실을 그걸 막 투쟁하고 싸워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부처님쯤 되면 남들은 다 말먹이를 먹고 살아도 부처님은 신통으로 맛있는 걸 먹는 게 부처님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 이대로의 현실 그게 진실이에요 완벽한 진실이에요 모양과 상관없이 삶의 내용물과 상관없이 어떤 영화가 펼쳐지느냐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주연 여러분이 주연 감독 조연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영화가 여러분 잔이라는 영화가 펼쳐지고 있지만 그 영화의 내용물은 상관없어요 이 공부하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고 저에게는 스님이라는 역할 주연 스님이라는 역할의 내용이 펼쳐지는 것뿐이지 뇌형물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에서 깨어나는 공부는 현실과는 상관없습니다 현실은 어떻게 되든 현실과 상관없어요 이 법을 깨닫는 그러니까 이 닮아 현명론은 말 그대로 법의 어떤 그 맥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 완전 법 하나를 법맥을 온전히 법만 드러내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이제 사법계 현실에 대해서 일어콩조 여러분은 얘기하지 않아요 싹 쓸어버려요 오로지 딱 법 하나 이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파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염불하거나 병을 내우고 재개를 지키고 계를 지키더라도 아무 이익이 없다 본성자리에선 아무 이익이 없어요 뭐 염불하면 왕생하는 인가를 얻고 병을 내우면 총명해지며 계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나고 도시하면 복의 가보를 받지만 이런 것으로는 끝내 부처를 찾지 못한다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지 못했다면 물음직이 선지식을 찾아가 생사의 근본을 깨달아야 한다 만약 견성하지 못했다면 선지식이라 할 수 없다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지 못했다면 물음직이 선지식을 찾아가 생사의 근본을 깨달아야 한다 생사의 근본 내가 태어난다 죽는다 하는 이 근본을 밝혀야 돼요 이 견성을 한다라는 것은 이 생사의 근본을 밝혀버린 거예요 아 내가 죽지 않는구나 불쌍 근별이구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 문제면서 동시에 이 문제가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전부의 전부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닌 측면으로 얘기하면 정말 세수하다가 코만지기만큼 쉬운 이거를 뭘 이렇게 장황하게 글쌍하게 그냥 늘어놓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할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고 내 생사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문제가 끝나버리는 일이고 모든 공공증이 다 해결되는 일이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내 생사의 괴로움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의 늙고 병들고 죽는 모든 문제를 내가 여기서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 여기서 일체 중생의 이 지구별에 있는 일체 모든 70억 80억 인구의 인구 전체가 전체가 완벽하게 깨어나 있어요 깨달아 있어요 다만 여전히 분별을 주인 삼아 사는 중생들은 자기 생각 속에서 그러지 못하다고 까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깨닫고 난다면 아 일체 중생이 일시에 깨닫는 거구나 이제 다 깨달아 마쳤구나 다 깨달아 있구나 그게 삼천대천 세계를 일시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야지 가치가 있지 물론 현상세계에서 사람들을 돕는 게 좋은 일이지만 좋은 일이지만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돕고 복지 사회복지하고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저 사람을 구제하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되어주고 이럴 수 있는 붓이도 엄청난 붓이죠 얼마나 큰 붓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저 아프리카 막 돌림병이 횡양하는 지역에 의사가 자기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막 고룩하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게 얼마나 고룩한 붓이에요 그 못 사는 사람들 어떻게든 음식도 해결해주고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그런 거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엄청나게 위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현실에서는요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더 중요해요 왜 그게 현실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현실의 세계에서는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중생들은요 내가 깨닫겠다고 깨달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안 쳐줘요 이 중생세관에서는 성철수님 같이 내지는 깨달음을 얻은 노인들 같은 사람들은 별로 안 쳐줘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 같은 분들을 훨씬 더 쳐준단 말이에요 사회복지 많이 한 사람은 훨씬 더 쳐줘요 깨달음을 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현실에서 사회복지 하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너무 위대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에요 왜? 에고를 가진 중생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위대한 일이에요 최상의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중생들의 세계 안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까지잖아요 그 한 사람의 위대한 사회복지사가 내가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돈도 제한되어 있고 물줄도 제한되어 있고 내가 손이 미치는 영역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그분들에게 100% 도움이 되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런데 이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일체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일체 모든 중생들을 일시에 깨닫게 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가르침이거든요 금강경에 적나라하게 나와요 삼천대천세계를 금음보와 칠보로 장험해서 일체 모든 중생에게 가장 진귀한 보물 보배로 다 갖다가 보시해 주는 것보다 몇 배 몇 천배 몇 만배 몇 조배 할 것 없이 숫자로 세야 될 수 없이 더 큰 공덕을 가지는 게 이 법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다 사국의 하나를 알려주는 일이고 이걸 수지 독성하게 해주는 일이고 이걸 깨닫도록 해주는 일이다 이곳을 깨닫고 나면 일시에 일체 중생이 구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이 왕위를 얻어서 더 큰 공력을 군사를 배출해서 다른 나라의 침공에 대비하는 게 부처님이 할 일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 왕의 자리를 잇는 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석가족은 멸망했어요 석가족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은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왕의 자리를 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석가족의 부처님의 지혜의 혜택을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전세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의 혜택을 얻고 있고 깨어나고 있고 깨달아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이 당연히 출연했다니까요 금강경 그러니까 대승의 경전이 출연하잖아요 대승의 경전이라는 게 석가원의 부처님의 직설이 아니거든요 한 500년 지나서 나온 경전들이에요 그냥 형식을 석가원의 부처님이 한 것처럼 형식을 땄을 뿐이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학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학계에서조차 대승국의 경전들이 법화경 화음경 반야경 이런 수많은 대승의 경전이 나왔다는 얘기는 제2, 제3, 제4, 제5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출연하셨다는 얘기다 그 경전은 100% 법의 안목을 가지고 쓴 이거 중생들의 아무리 머리 샤프하게 잘 돌아가는 저 서울대 철학가 최고의 어떤 석학이라 할지라도 경전 쓸 수 있을까요? 최고의 글은 쓸 수 있어도 경전은 못 써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경전은 못 써요 근데 경전이 그 이후에도 무수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또 중국에서는 선어록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법의 안목이 확실한 제2, 제3의 부처님들 조사님들이 그만큼 많이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어록 같은 것들이 있다 보면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천오백 년 전 이 오랜 세월 전에 이토록 안목을 밝힌 분들이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었지 놀라워요 지금 여러분 이런 하다못해 이런 혈맹론이든 수신결이든 욕조당경이든 그런 그 정도의 세련된 글을 안목 있는 글을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런데 벌써 이 당시에 정말 놀라워요 정말 선어록들을 접하다 보면 와 정말 지금 아무리 봐도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야 이분들의 깊이는 도대체 어디까지인 거지 싶고 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내가 확인한 이것을 이분도 똑같이 확인하는 게 분명하구나 똑같이 확인한 정도가 아니죠 더 깊이 읽어갔으니까 그런 어던들이 나오겠지만 그 언어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언어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이게 좀 어떻게 이렇게 같은 마음이지 하는 같은 것을 확인하면 같은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붙여내면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니까요 조사 선생님들과 우리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견성하게 되면 자기 성포만 보게 되면 이 한마음밖에 없어요 한마음밖에 이 한마음은 써도 써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물질적인 성취는 쓰면 쓸수록 없어지잖아요 돈 아무리 많아도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거든요 재능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자기 재능을 다 나눠줘버리면 국가대표 되려면 어차피 한 명 두 명밖에 안 뽑히는데 재능 있는 사람이 천 명이라도 어차피 한 명 그중에 한 명 뽑혀야 돼요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는 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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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동화 같은 거 보면 번해도 번해도 끊임없이 막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 법을 얘기합니다 법을 아무리 번해도 번해도 끝도 없이 나온다 이 법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나에게도 더 큰 이익이 돌아오고 그들에게도 더 큰 이익이 돌아오고 이거는 이거는 주로 불생 불국 부증 불감 증가 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원망 부족이니까 완전히 원망 부족이니까 그러니까 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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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부는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지 못했다면 물음직이 선지식을 찾아가 생세의 근본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선지식을 지금은 어떻게 선지식을 찾아가면 되겠어요 지금은 내 방안에서도 선지식을 찾아갈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불교 언론이나 이런 데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나 전 세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선지식들을 내가 만날 수 있어요 이제 이번 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영상 아카데미에서 에카르트 털레를 하는데 서양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에카르트 털레는 그 중에 아주 아주 작은 한 사람이에요 그냥 유명한 한 사람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 또 놀라운 것은 이 선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직진심의 방식으로 법을 펴는 무수히 많은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나 틀에 이 클럽에 가입되지 않은 종교라는 틀에 가입되지 않은 그런 무수히 많은 성자들 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법을 펴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조직에 가입되지 않고서도 그 모든 그러니까 그런 외국인들이 쓴 글들을 읽어보면 신기하죠 정말 똑같죠 우리 정말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깨달아도 다 똑같은 것이구나 어느 누가 깨달아도 다 똑같은 거예요 서양에서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깨달음이 충분하게 푹 읽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새 글을 오래오래 보내다가 글을 쓴 책들을 읽어보면요 거기 본인들도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내 혼자 깨달았다고 하면 남들이 안 믿어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전거를 들이밀어요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저기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다양한 책들을 근거로 들어서 내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부처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전거를 드는 것들을 보면 서양의 깨달음 안목을 갖추신 분들이 쓴 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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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 대 이런 분들의 초비 선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엄청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서양인들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추가로 불교만 하기도 조금 암해하니까 불교만 하면 또 그러니까 노자를 조금 간혹 노자나 장자를 간혹 인용한다든지 인도에 아드바이타 베단타 같은 게 뭐냐면 인도 부처님 당시에 있던 브라만교가 브라만교는 부처님 당시에 있던 브라만교만 해도 상당히 좀 조금 유치하다 싶을 정도의 그 당시 어떤 브라만교 윤회론 같은 것도 되게 총어적인 어떻게 이렇게 사상인데 이렇게 유치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아주 수준 낮은 윤회론 내지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것이 베단아 이런 것도 그렇게까지 수준 높은 철학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파니샤드라는 것이 나오면서 조금씩 철학적인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다가 이것이 이때까지만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봤을 때는 약간 애도라고 느낄만한 내세우는 법이 따로 있고 나와 범을 따로 내세워서 이런 어떤 부처님 왕복에서 봤을 때 좀 아니다 싶은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승불교가 출연하고 나서 인도 바라문교가 힌두교로 변모를 하고 그 이후에 힌두교의 수많은 성자들이 대승불교를 공부하고 초기 대승불교로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로 공부하고 공사상이라든지 유식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우파니샤드라든지 바가바드 기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안목으로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 우파니샤드와 바가바드 기타 이런 것들을 주석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게 위대하게 철학을 그냥 확고부동하게 딱 만들어놓은 인도 어떤 힌두교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샹카라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드바이타 베단타 불이 아드바이타가 불이 불이 아니다 라는 거거든요 불이 중독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법 불이 아니다 베단타는 베다의 끝 베다가 바라문교 힌두교의 경전들인데 베다의 진짜 진면목 낙처 끝 끝끝내 베다에서 이르러야 되는 법의 끝자리 핵심 그거는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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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불이법 불이 불이 이른 논 이라고도 하고 비이완성 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철학 종교 이런 학자들은 대부분 이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샹카라는 불교의 대승불교 공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한 사람이라서 사실은 힌두교에서 샹카라의 불이 이른 논 을 상당히 많이 의지하면서도 제1교과서죠 의지하면서도 정작 힌두교 안에서는 샹카라를 아르바이트브댄타 이 사상을 조금 비판해요 왜 비판하냐면 이 사람은 너무 불교적이다 너무 불교다 용어만 힌두교인 경전을 해석하지만 완전히 불교식으로 해석하고 공사상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있다 누가 봐도 그냥 내용적으로 100% 불교다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힌두교 배경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덕분에 근래 인도 힌두교 성자들 마하라지니 마하리지니 온갖 힌두교 성자들이 위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작이 바로 야르바이트 베나타에서 시작되거든요 불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 중국에서 유교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성리학이 무슨 양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 다산 선생이 그랬다고 하죠 이거는 그냥 불교다 유학이라는 이름을 쓴 그냥 불교다 이거는 유학이 불교를 만나가지고 아주 광대한 어떤 우주론 지혜론 이런 어떤 철학으로 변모하게 되거든요 유학이 불교가 없었으면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렇게까지 유학이 발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불교라는 철학성 토대 왜냐면 당연히 당나라 이후부터 그 이 유학자들이라든지 공부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당나라나 송나라 이럴 때는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치인들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하려면 유학자만이 아니라 불교를 공부해서 어느정도 좀 대해선장쯤에 왔을 때는 도지사들이 쉽게 말해 깨달은 변성을 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깨닫지 않고서는 이게 식자층에 끼질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깨달은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불교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그러니 그런 바탕에서 유교도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논쟁하면 무조건 지니까 불교와 논쟁에서 진 역사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을 변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가 불교라는 놀라운 지혜의 전통을 만나가지고 동서양이 엄청나게 변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양에서 깨달았다 하는 무수히 많은 성자들이 전부다 불교 노자장자 아니면 힌두교에서 말하는 성자들 그런 이야기를 전고로 들고 있어요 근거로 들고 있어요 자신의 깨달음의 근거로 그 뿌리가 다 불교예요 제가 불교를 잘랐다라고 불교 광고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디서든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깨닫고 나면 한자리예요 한 마음이에요 한자리 한자리 거기에는 이 법의 자리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따로 없어요 다르지 않아요 어느 전통에서든 이 근원짜리에 뭔가 한번 스치듯 조호하기만 해도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이슬람 전통에서 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기독교 천주교 전통에서도 다양한 이 법의 자리를 이 신성이 뭔지를 언뜻언뜻 한번 언뜻언뜻이라고 하는 이유는 딱 대놓고 법에 대해서 해놓은 그런 책들이 그쪽 전통에서는 많지 않거든요 거의 잘 없거든요 성경도 우리가 잘 바라보면 그게 다 법의 자리를 설하고 있거든요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BBC에서도 방송을 그렇게 냈고 학계에서 엄청난 깊은 전거를 가지고 정말 그렇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인도여서 공생의 기간을 오래오래 보냈다 그 당시 인도와 서아시아 그쪽에서의 어떤 요즘 중동이라고 불리고 또는 로마 이슬람 이집트권 이랑권 그쪽의 전체가 완전히 서로 교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후에 알렉산더가 그 동방에 환상 있었단 말이에요 꽤 오랫동안 이 동방이 전통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전통이 항상 서구 사회에서는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왜 불교라는 이 놀라운 위대한 정신문명이 중국을 가면 중국 역사를 뒤바꿔버려요 이란 중국으로 갈 때 이란 중앙아시아 쪽을 거쳐서 가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아시아권에 정신문명이 완전 뒤바꿔버려요 소보를 가도 마찬가지고 왜 원래 전통이라는 문화라는 것은 정신문명이라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센 정신문명이 그 하위 정신문명을 영향을 미치거든요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어떤 전통에서든 신성이라고 하든 무슨 순수의식이라고 하든 브라만이라고 하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그런 역사적인 전반을 알고 나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순수의식 이런 말을 쓰면 본래 면목 이러면 아 저 사람 좀 안해 이러는데 그거를 서양식으로 의식 이렇게 하든 신도교식으로 순수의식 이렇게 하든 아니면 심지어는 브라만 이렇게 하든 이러면 소스라치게 막 그냥 경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저 사람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붙이기 쉬워요 근데 어쩌면 그걸 넘어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걸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 전통에서는 힌두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 브라만 바라문교에서의 바라문교의 가르침을 깨뜨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무하라고 얘기하면서 부처님이 등장하셨다 보니까 불교는 부처님 당시에는 바라문교 깨는 게 불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문교 깨지 않으면 그건 불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힌두교가 불교를 만나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법의 전통을 어느 정도 아는 도인들이 많이 등장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순수의식 이런 말을 써요 그게 선에서 말하는 본래 면목과 용어만 다르지 뭐 다를 게 있어요 또 서양 전통에서 보면 신성이라고 하면 어떠겠어요 뭘 하면 어때요 그거를 과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의식이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용어에 우리가 천착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용어에 막 그냥 경기 반응이 있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용어는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낙처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세계의 다양한 전통에서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자리를 다양한 용어를 가지고 다양한 손가락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옛날에 불교끼리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시대거든요 하나로 이게 그냥 통속, 융속, 융합되는 시대예요 모두가 하나를 깨닫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교는 용어 용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용어는 시대가 바뀌면서 용어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옛날식에 그 용어를 써야지만 뭔가 도인 것 같고 중국 선불교가 아주 놀라운 장점들이 뛰어난 장점 장점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장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선을 공부하면서 중국 선불교만 추종할 필요는 없어요 중국 선불교에서 법을 설할 때는 소수 엘리트 위주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들만 절에서 모여서 공부했고 그중에도 한 천명이 모여가지고 대중 스님들이 천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계 반계 이런 말이 있어요 큰 스님들 한 분의 조사 스님들이 천명 막 천오백 명 되는 대중들 스님들을 평생 교화시켰잖아요 근데 그중에 진짜 제대로 된 공부인은 한계 반계 한 사람 만나든지 다 한 사람 만나든지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견성 도인들은 막 백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진짜 견성했다고 공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제대로 정말 충분하게 익은 그런 공부인 만나는 건 힘들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놀라운 공부인들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견성했던 공부인들 견성할 만한 그런 공부인들 소수의 공부인들 엘리트들을 데리고 법문을 하다 보니까 깨어나기 직전인 사람들에게 법문을 서했단 말이에요 역사 오래 이어오면서 그들이 그 공부를 다 해서 어느 정도 익어간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곧바로 찔러주는 그런 역할들이 어떤 선문답 방과 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걸 그대로 답습할 필요가 있느냐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은 중국만의 또 독특한 어떤 문화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보면 뭐 소탈하게 소담하게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중국에서의 어떤 식자층에서는 항상 뭔가 시를 쓰고 뭔가 한번 꽉꽉꽉서 뭔가 시적인 표현을 막 이렇게 쓰는 이런 게 문화처럼 돼 있다 보니까 뭔가 깨닫고 나면 뭔가 견도성을 지어야 되고 수도성을 지어야 되고 오도성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도인이 아닌 것처럼 깨닫고 나면 저절로 시가 나오는 것처럼 그게 뭐 정형화된 어떤 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뭔가 알뜻 모를 듯한 그 중국어록들 보면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도인 것처럼 그래가지고는 이 선에 대중한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선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답답하면 안 돼요 그걸 뭐랄까 지금에 맞게 지금 많은 대중들의 또 지금의 어떤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지금 다양한 어떤 문화, 전통, 지식 이런 것들의 모든 수준에 맞게 또 법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자기답게 설해하는 것이지 모두가 전부 다 똑같이 옛날 선사생들이 했던 걸 다 엠브젯처럼 외워가지고 여기서 하나 더 나당한 거 비슷한 거 하나 더 해서 글쌍한 19절 하나 읽어내는 거 그리고 내 방식 때 해석하는 거 그게 중국 방식이거든요 하나 딱 공안이 하나 있으면 거기 내가 무슨 평창을 붙이고 차가를 붙이고 뭐를 붙이고 뭐를 붙이고 그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만 우리가 이렇게 딱 답습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건 그렇게 복잡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이해하지만 이게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걸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너무나도 지극히 심플하고 단순한 자기가 늘 100% 가지고 있고 늘 쓰고 있는 그건 너무 단순한 이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지 못하다면 12부경을 다 외운다 해도 생사를 벗어날 수 없고 3개를 윤회하며 고통을 받을 뿐이니 여전히 세간을 벗어날 계약은 없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선지식을 찾아가서 생사의 근본을 깨닫지 못한다면 12부경이라는 게 뭐냐면 팔만대장경의 소리 쉽게 말하는 우리가 지금은 팔만대장경 내지는 대장경 이러면 아 경전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걸 대장경이라고 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대장경은 중국 순나라 이후 때 돼가지고 대장경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이전에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일체 모든 경전이라고 얘기할 만한 용어를 12부경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뭐 식구는 식구대로 모으고 뭐 이렇게 뭐 부처님 말씀하신 걸 이렇게 해석한 건 해석한 거대로 모으고 산문은 산문대로 모으고 뭐 다양한 어떤 형식마다 열두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경전을 이렇게 모았었거든요 그 초기의 경전 경전을 다 모은 것 그걸 12부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12부경 하면 지금 말하는 대장경 이 소리예요 모든 부처님의 경전 이 소리예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 전부 다를 대장경을 전부 다 외운다 해도 생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삼계를 윤회하며 고통을 받을 뿐이니 여전히 세간을 벗어날 기약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 것이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질러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질러갈 수 있는 길인데 어려운 길로 가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길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길 그게 뭐냐면 혼자 독각 혼자 깨닫는 독각이 인류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 몇 명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어찌하다 혼자 깨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서 거기까지예요 주로는 서양의 깨달은 사다람들처럼 깨닫긴 혼자 깨달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혼란스러운 시기가 찾아와서 불교 경전이나 어록을 통해서 깨달은 이후를 충분히 돈 오후 점수를 충분히 했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혼자 뭘로 깨달아서 원만해진다 이거는 불가능 진짜 거의 불가능 부처님 같은 분 빼고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심지어 내가 경전도 있고 어록도 있어요 혼자서 경전 공부해보세요 그거 알 수 있겠어요? 뭔 뜻인지 금강경 보면 내가 이해가 돼요 안하신 경우는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요 혼자서 공부해서 경전만 보고 공부한다고? 안 돼요 인류 역사 속에 깨달음이 집단적으로 일어났던 딱 두 시대가 부처님 당시와 선회의 헌금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두 시대의 공통점 딱 하나 깨달은 자아가 있었고 깨달은 자아가 법문을 했고 그 법문을 들은 사람이었을 경우에 집단적으로 깨어났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부처님이 깨어났고 부처님은 평생 법문하고 다녔죠 부처님은 평생 수행 방법 가르쳐주며 다녔어요 법문에서 곧장 깨어나게 하고 다녔잖아요 아함경과 니가야를 보면 우리가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수행이 불교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장에서는 아함경 니가야를 보면 이해를 못해요 왜? 아함경 니가야는 부처님이 법문했는데 법문 끝에 몇 명이 아랑가를 진득했다 몇 명이 아랑가를 진득했다 늘 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뻥인 줄 알아요 이 말은 뭐예요? 부처님은 끊임없이 법문을 했고 법문 끝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처님께 의지만 했을 뿐인데 법문 듣기만 했을 뿐인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의 헌금기도 똑같아요 조사스님들 육조스님 밑으로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계라성 같은 조사스님들이 또 자기 제자들에게 법문을 설하고 끊임없이 법문을 설했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 법문 들으면서 버틴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그중에 소수가 그러니까 법문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 시대에는 심지어 선의 헌금기 때는 좌선하는 사람을 욕하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와요 좌선한다고 깨닫느냐 수행하지 마라 이런 얘기 적나라하게 너무 많이 나와요 수행한다고 깨닫는 거 아니다 수행한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심전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학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공식이라서 나도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 선생님도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 그런데 선생님은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 보니까 공식을 잘 알아가지고 공식 대입해서 푸는 방법을 잘 가르쳐줘요 그럼 그 밑에서 제자가 그거 보고서 잘 배우겠죠 본인도 푸는 방법을 배우겠죠 그런데 그런 선생이 아니라 완전히 그 공식이 왜 나온지 하나부터 그냥 환하게 알려주는 선생이 딱 나타나서 그 전반을 환하게 알려줘버리면 이 제자는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알겠죠 예를 든다면 그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자리를 당신이 직접 채득한 직접 깨달은 이 법을 그냥 자신의 공부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법문 준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늘 내가 확인한 것을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막 확실하게 아니까 일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설명했을 때 그 사람도 금방 알아차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함을 얘기해봐야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러죠 진짜 잘 아는 사람은 진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자기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쉬운 말로 설명해 준 사람이라 그러죠 그런데 학자들 중에도 어려운 말로 어려운 말로 풀어주는 사람은 지도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래요 아주 간단한 말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불교 공부는 어떤 비밀이 있느냐면요 기존의 놀이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수행을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깨닫는다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은 못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앉아서 좌선을 오래오래 잘하는 사람은 깨닫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못 깨닫는다 근기가 높은 사람만 깨닫는다 뭐가 근기냐? 오래 앉아있는 근기 오래 앉아서 버티는 근기 삼천배, 만배를 잘하는 근기 이런 걸 근기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고방식인지 아세요? 분별의 사고방식의 습관이에요 분별은 인과적 사고방식이라 열심히 하면 결과를 얻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거다 갖다 집어넣어서 대입하는 거예요 불교도 그런 건 줄 알고 열심히 수행하면 그 결과 깨닫겠지 불교도 딱 하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법을 확인한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열심히 하는 게 헛고생이 되기가 쉬워요 40년, 50년 다 깠는데 법에 근저도 못 갈 뿐 아니라 근저도 못 가게만 하면 괜찮은데 상기병이 오거나 아이고 수행 잘못해가지고 옛날에 정신병도 오고 이런 사람 많아요 또 근래에 온갖 명상단체들이 많았잖아요 꼭 그 다양한 명상단체들 가서 몇 단계, 몇 단계, 몇 단계 하면서 상기병뿐 아니라 엄청난 수행하다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그곳에서 얘기하니까 나가라 된대요 나중에 그게 방법이 없잖아요 저뿐이 아니라 제가 스님들과 대화를 알아보니까 스님들 찾아와가지고 그것 해결해달라는 사람도 엄청 많았다니까요 저한테도 그런 사람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명상단체에서 방부했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렇게 해서 정신병 걸려온다니까요 완전히 현실 다 무너져요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본인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거기서 얘기하는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다 그래 병나기 싫다니까요 근데 그 단체에 가서도 근기가 우리 생각하는 걸로 근기가 약해서 수행을 대충대충 한 사람은 다행히 정신병까지는 안 가요 다행이죠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도 수행 안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낫다니까요 그런 수행 하느니 잘못된 수행을 하느니 그래서 이 언화대우를 깨닫는 전통에서는 항상 수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구정령하게 수행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수행이었는가 그 당시는 지금처럼 그냥 아무나 주지가 아니에요 이 선의 항공기 때는 행자에서부터 50년 수행한 강사스님까지 딱 제로 베이스에서 다음 절이 하나 쉽게 말해 나왔는데 그 절 주지 누가 갈지 내가 뽑겠다 하면 행자부터 50년 공부한 사람까지 똑같은 입장에서 스승한테 점검받는 거예요 6조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정식 스승님 다니는 행자와 몇 십 년 공부한 신수수님 강사스님 넘버투 강사스님한테 강사스님이라는 건 교수상 가르치는 스승이거든요 그 스승한테 이겼단 말이에요 그게 다반사였어요 다반사가 아니라 원래 그게 법칙이었어요 그게 진짜 불교의 핵심 아니겠어요? 뭐 오래 출가했다고 그게 대단한 건가요?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거기서 스님들만이 아니에요 제가 자 20대 이 공부 이제 시작한 사람이라도 안보기 확실하다면 물론 이제 시작한 사람이 안보기 확실하긴 쉽지 않겠지만 제가 자라도 조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 불의법 아니에요? 엄밀히 따진다면 물론 이제 현실세계에서는 현실세계의 어떤 그 나름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범죄적인 법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열심히 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운이 좋아야 돼요 어떤 운이 좋아야 되느냐 선지식을 만날 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전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공부복이 없으니까 윤회를 거듭할 때마다 윤회를 했는데 부처님이 이미 떠나가신 시대 아니 윤회를 했는데 부처님이 아직 오지 않은 시대 그래서 경전에 보면 어떤 원을 세우냐면 수행자들이 나는 부처님이 계시는 그 시대에 당대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분듣길 발언합니다 그럼 미륵사상이 뭐예요 미륵하생, 미륵상생 미륵상생 두 가지 신앙의 방식이 있거든요 미륵부처님이 나중에 인간계에 태어날 때 그때 와서 부처님 법분듣고 나도 깨닫겠다 하는 게 미륵하생이고 미륵상생은 부처님이 저 도솔천에서 지금도 법을 사라고 계시니까 내가 죽고 나서 저 도솔천에 가서 태어나서 부처님 법분듣고 깨닫겠다 하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식이 있는 곳에 가서 태어나서 법분듣겠다 이 소리예요 경전에 늘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최고의 원력이에요 원력 공부인들의 원력은 선지식이 있는 곳에 가서 태어나겠다 부처님 같은 분이 계시는 곳에 가서 태어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선지식을 얘기할 때 옛날에 선지식 얘기를 제가 자세히 안 했는데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열흘 내서 얘기 옛날에 안 한 이유는 이게 내가 나를 선지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좀 잘 안 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나를 따라다니까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부족하죠 이 선지식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선지식은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특정한 사람을 얘기할 수도 없어요 제가 권해줄 수도 없어요 권해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목으로 찾아야 돼요 사실은 권해줬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다 달라요 자신들이 보는 바가 다르고 선지식들은 선지식들끼리 서로서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한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의 방편을 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알아요 아는데도 인정을 안 해주는 게 미덕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 방편을 깨뜨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두 선지식이 있었는데 기라산 같은 두 선지식이 있었는데 나는 이 방편을 쓰고 저 선지식은 저 방편을 써요 둘이 서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제자가 나에게 와서 한 1년 공부했는데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야 너 안되겠다 저 사람한테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욕한 사람인데 인정 안 해준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가서 공부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그게 인정 안 한 게 아니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선의 선의 반어법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선에서는 서로가 서로 인정해 주지 않는데 누구를 내세워서 누가 선지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무수히 말하는 선지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안목이 투철에만 그 선지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이건 너무 단순하면서도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안목은 당연히 있겠지 싶은데도 그 안목 갖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다가도 왜냐하면 세상에는 워낙 많은 스승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게 진짜 한처럼 어지간히 안목을 갖춰서 그게 안 보이나봐요 우리 생각에는 어느 정도 안목 갖추면 이게 스승을 볼 수 있는 안목은 대본에 갖춰졌겠지 싶은데 저 정도는 공부 좀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기 가서 저러고 있나 싶은 게 얘기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그런데 물론 안목을 딱 갖춘 사람들은 그 정도는 볼 수 있는 안목이 딱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안목을 밝힘으로써 어떤 안목이겠어요 내가 깨닫는 안목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선지식인지를 알아보는 안목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그 선지식 찾아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찾아가요? 집에서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요새는 그 선지식의 법문을 언제나 들을 수 있잖아요 일심전심으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놀라운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그래서 쉬운 공부예요 어려운 공부 아니에요 열심히 갈고 닦는 공부가 아니니까 선지식을 내가 볼 수 있는 안목만 있으면 제가 그래서 복이 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운이 좀 따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고 운이 있어야 돼요 자기 좀 공부 복이 있어야 돼요 공분이 있어야 되고 별거 아닌 복 같지만 최상의 복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복 복이라는 건 최상의 복이에요 분교 경전에서 태어나 보니 부처님이 이미 없는 시대고 태어나 보니 부처님이 오지도 않은 시대다 하고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수행자들이 눈물 흘릴 일이에요 내가 선지식을 못 만난다는 것은 제가 십몇 년 전에 그런 한 20년 가까이 대회 갈 거에요 십몇 년 전에 야 우리나라엔 선지식이 없나 봐 그래가지고 막 근데 제가 이게 책을 읽다가 서양의 서구에서 몇 사람 눈에 띄는 스승들이 있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도저히 없구나 근데 저는 영어도 잘 못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명 한 명 뽑는데 한 2년에 한 명 뽑나 그런데 1년을 외국을 해 서양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가서 대학교 과정을 가서 공부할 수 있는 1년 해외 연수 1년권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한 6개월 어학연수하고 한 6개월은 그 스승 찾아가서 공부를 좀 하고 와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떨어졌지만 그 정도로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정말 이 공부를 위해서라면 미국이 뭐 문제에요 유럽이 문제에요 인도가 문제에요 히말라이가 문제에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생사 문제를 해결해주는 공부잖아요 생사 문제를 해결해주는 공부에요 여권만 된다면 정말 어떻게든 여권을 만들어서라도 미국이라도 밥 먹듯이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 해야 될 문제라니까 이 공부가 자기 자존심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래서 간단한 공부에요 어찌 보면 단순한 공부고 그렇게 어려운 공부가 아닌 거죠 자기가 발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절망년도 그러고 선호록에 초기 스님들의 선호록엔 전부 다 고구정령하게 나오는 얘기가 발심이라는 얘기 이 선지식을 시급히 선지식을 찾으라는 얘기 늘 그런 얘기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선성이란 비구는 선성이란 비구는 12부경을 다 외웠으나 여전히 윤회를 면치 못했으니 이는 성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성도 그러한데 요즘 사람들은 겨우 서너 권의 경전을 읽고 불법을 알았다고 하니 참으로 어리석다 만일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부질없이 경전의 문구나 외운다면 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만일 부초를 찾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본성을 보아야만 하니 본성이 곧 부처이다 이제 선성이란 비구가 12부경에서 12부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모든 가르침의 말씀들 초기 경전 아함경 니까야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초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본문들을 종류별로 묶으면 12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구경이나 스타네파타 같이 운문 시 형식의 경전을 모으고 부처님께서 스스로 가뭄어린 이야기를 문득 내뱉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스승과 문답을 어떤 모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형식에 따라서 12가지로 나눠가지고 묶은 것을 12부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12부경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팔만대장경 같은 우리 중국에서는 이후에 대장경에서 모든 걸 경률론 3장을 결집했지만 초기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이후에는 12부경이라는 것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의 모두를 이렇게 결집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경전에 나오는 12부경이라는 말은 일체 모든 부처님의 경전 대장경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성비군은 12부경을 팔만대장경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읽은 정도가 아니라 외웠다는 거예요 지금 팔만대장경은 사실 평생 한 번 읽기도 쉽지가 않죠 외우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남방불교에 가면 여기서 12부경은 아함경, 니까야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초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직설 직설의 가르침 그걸 12부경이라고 하는데 이 12부경을 지금도 다 외우는 스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스리랑카나 이런 데 가면 스님들이 모여서 한 번 부처님 이 12부경 전체를 다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때가 있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몇 개월에 걸쳐서 한 번 외우기만 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린다 그리고 지금도 그거를 톳이 안 틀리고 전부 다 외우는 분들이 암송해서 외우는 분들이 몇 명이 있다 그런 걸 인가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선송이란 비구가 12부경을 다 외웠다는 게 맞는 말일 거예요 다 외웠는데 지금도 제가 언뜻 듣기로 어느 나라에서는 이거를 완전히 다 외우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외우는 거를 시험을 보면 통과하는 스님들이 몇 명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아암경과 니까야 그 방대한 경전을 다 외웠으면 다 외웠으면 윤회를 벗어난 것이냐 외웠으면 경전을 다 외웠으니까 깨달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12부경을 다 외웠지만 여전히 윤회를 면치 못했다 이는 성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전을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다 외운다고 해도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성품을 본래 면목 자기의 본래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를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 진리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경전을 이렇게 아무리 많이 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선송도 그러한데 요즘 사람들은 요즘 현대인들은 겨우 서너 권의 경전을 읽고 이건 뭐 달맛대도 그랬나 보죠 요즘 사람들은 겨우 서너 권의 경전을 읽고 반야심경, 금강경 이런 몇 가지 능원경 이런 거겠죠 몇 가지의 경전을 읽고서는 불법을 알았다 이렇게 하니 참으로 어리석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부질없이 경전의 문구나 외운다면 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래서 이 가르침이 평등한 가르침이고 참 해볼만한 가르침이고 정말 좋은 공부예요 이 공부가 왜냐하면 다른 공부는 이제 이 세상 공부 모든 공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체 모든 공부는 전부 다 유의 조작이거든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 어떤 공부를 하면 어떤 결과를 얻고 어떤 노력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다 이게 분명한 인과가 분명한 공부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공부 1년 한 사람과 10년 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토론하는 것 같아도 완전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은 과학자라라도 조금 공부한 과학자와 많이 공부한 과학자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공부가 전부 다 그렇죠 이게 10년 공부한 사람 20년 30년 공부한 사람은 우리가 1년 2년 3년 공부해 가지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논쟁이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불가하죠 그들은 그만큼 공부한 만큼의 어떤 독보적인 어떤 지식의 수준 그런 게 딱 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20년 30년 40년 공부했던 사람 앞에 가면 무조건 깨갱입니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세상에서의 공부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딱 하나 마음 공부 이것만은 완전히 그렇지 않다 30년 공부했다 나는 불교 40년 기도하고 공부했다 그런 사람과 나 이제 4일째인데 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물론 지식은 다를 수 있겠죠 한 30년 40년 공부하신 분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연불도 많이 하고 경준도 많이 공부하고 반야신경 금강경 천수경 강의도 막 몇 번 이스님 저스님 하는 거 반복해서 듣고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선성비구가 12부경을 전체를 외웠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듯이 이렇게 많이 공부해봐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지식 늘린 거죠 불교적인 지식만 늘린 거에 불과하지 그건 깨달은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뭐 30년 40년 공부해서 불교학 박사를 땄어도 윤회에서 벗어났냐는 말이에요 괴로움에서 본인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느냐는 말이죠 당장에 말기암 판정을 딱 받고 나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말이죠 똑같아요 40년 공부한 사람과 이제 4일 된 사람이 똑같이 괴로워요 글자 공부는 문자 공부는 지식이 증가하기는 해도 불교적 지식이 증가하기는 해도 진짜 마음의 평화, 마음의 자제함, 자유로움 괴로움의 소멸 이거를 가져다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약간 좀 나을 수는 있겠죠 공부를 많이 하면 조금씩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근원적인 해탈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근원적으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어린 양이에요 40년 공부한 사람과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똑같아요 견성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입장이에요 왜? 다른 거는 내가 많이 알겠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30년, 40년, 50년 공부한 사람도 이 법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것이요 나는 30년, 40년, 50년 공부했어 하는 사람도 이 선, 본래 마음, 견성 이 얘기를 들으면 똑같이 몰라요 똑같이 꽉 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어쩌면 이 40년 교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경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이 경정 공부를 한 것을 머리로 이리저리 조합하고 짜맞추고 해서 다양한 논리를 세우고 교학을 세우고 교학적 이론을 만들고 이 가르침이 대승 경제는 어디, 소승 경제는 어디에 포함되고 이 모든 것을 확한히 교리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아르마리에 집착해서 내가 아는 견해로 짜맞춰서 아는 거기에 딱 집착해가지고 이걸 놓지 못하면 이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히려 그게 공부의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에는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머리로 헤아리는 것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오랜 업습 머리로 헤아리는 습관 분별하는 습관을 내려놓는 공부가 이 공부인데 내려놓는 공부를 머리로 했단 말이에요 분별을 깨뜨리는 공부를 분별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분별하는 습관만 붙어 있어서 또 내가 안다 나는 불교를 잘 안다 하는 상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은 공부하기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교학 공부를 많이 하거나 나름 불교도 나름 전공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토 연구한 사람 어떤 분들은 초기 불교를 연구한 사람 대승불교에서도 화엄, 법화를 연구한 사람 유식사상이나 중간사상을 연구한 사람 나는 이기도를 많이 한 사람 저수행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교학에 딱 중심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스님들도 그렇고 교학 많이 하신 분들 그런데 저도 이제 확실히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만의 어떤 교학적 체계를 딱 세우고 있는 사람은 이 공부가 안 들어가요 이 공부를 잃지 못해요 본인 스스로 선은 아니야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공부 얘기만 해도 그냥 아주 그 딱 벽을 벽을 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사람도 있었을 땐 말이죠 그런 사람과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 이게 대화가 안 되는구나 얘기를 할 수가 없구나 그걸 진작부터 알았다 보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신의 견해가 이걸 막고 있어서 전혀 들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불교가 뭔지 모르는 분들 유튜브에서 만나는 많은 구독자분들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종교에 평생 관심도 없었고 심지어는 타종교 신자인 분들 불교 처음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여기저기 듣다가 불교가 뭐지? 불교가 뭔가가 있나? 이렇게 한번 보다가 보는 이런 분들은 자기 견해에 장애가 없어요 자기 어떤 견해로 딱 벽을 쳐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냥 듣는 대로 이게 맞나 들리나 내 스스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럼 그냥 확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도가 공부 진도가 확 빨라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 훨씬 빨리 입문하기도 해요 너무 쉽게 저게 가능하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2, 30년 공부를 했는 한 사람인데 이거 막 1년, 2년, 3년, 5년 법만 들어도 이상하게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저 사람이 안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알아 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오래 했다 적게 했다 구참자다 신참자다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부는 저도 옛날에는 불교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열심히 많이 공부하고 많이 수행하고 많이 갈고 닦은 사람은 우리보다 저 앞서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교에도 좀 집착을 했어요 어떻게든 이 사람들 포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이 사람들에게 불교를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또 친한 사람들은 더욱더 초록이 힘들어하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해서 이 사람도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어떤 포교에 대한 집착심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싫다는데 불교 싫다는데 그래도 이게 좋은 거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도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왜 그게 이게 좋은 거니까 좋은 거라는 제 견해가 확실하니까 어떻게든 싫다는 사람 자꾸 공부하라고 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전혀 안 그래요 공부 안 한다는 사람 전혀 뭐 하라하라 얘기 안 해요 아 그럴 필요가 없구나 왜 필요가 없느냐 하면 그렇게 억지로 억지로 하라래도 자기가 시절 인연이 아니면 거기서 별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수행 불교에서 뭐 큰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심리 치유 같은 데서 조금 조금 효과 보듯이 그 정도의 효과밖에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도 그냥 가만 놔두는 이유는 아 이게 지금 시작하나 10년 뒤에 시작하나 30년 뒤에 시작하나 상관이 없구나 이 공부는 차라리 어설프게 지금 막 교학 공부하고 어설프게 막 그냥 막 둔별로 쌓아가는 공부 10년 20년 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불교 모르고 그래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왜 그러다가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난 후에 본인이 당장 괴로움에 꽉 사무쳐가지고 괴로움이 나를 꼼짝 못하도록 만들 때 그냥 어쩔 수 없는 괴로움이 꽉 내 삶을 조여올 때 그때는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시절 인연이 탁 발동이 되면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딱 시작할 것이고 그때는 더 간절하기 때문에 더 간절하기 때문에 더 단시간에 공부를 끝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막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별로 안 들어요 근데 보통 어때요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선악 이건 절대 진실 절대 진리와 진리 아닌 것 이게 명확하게 둘로 나뉘어지는 이분법의 세계에서는 어때요 포교나 교화 선교할 때 어때요 절대예요 절대 이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가서 포교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어요 남들이 인상 찡그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게 절대 진실이니까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도 나에겐 이게 절대 진실이야 하니까 그 사람은 싫다는데도 와서 초인종 누르고 문 열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승복을 입고 승복을 입고 역전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기어이 기어이 와서 저를 포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 시간 반을 기차 기다리다가 옛날에 출간지 얼마 안됐을 때 기차 한 시간 반 기다리기도 뭐하고 어디 가있기도 뭐하고 심심하고 한데 이 사람은 어떤 가르침을 펴는 걸까 궁금해서 와서 얘기하길래 아잘 됐다 나 시간도 많은데 같이 얘기나 해보자 그 무슨 종교입니까 그 무슨 가르침이 있어요 한 시간 들어줬죠 사람이 순수해 보이길래 한편으로는 측은해서 한 시간 제가 들었으니까 제 얘기 딱 20분만 들어달라고 그 20분을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들으려고 이러고 있는지 아냐 하면서 이렇게 그냥 떠나가시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종교 약간 요즘 말하면 도우를 하십니까 하는 이런 게 어떤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조금 알았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왜 이건 절대니까 절대니까 근데 그 또한 옳은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없어요 정말 둘로 나눌 수 없고요 이게 이제 어떤 게 바탕에 대한 이게 가능해지냐 하면 부처님과 여러분이 완전하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깨달은 것과 깨달지 못한 게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이론만 그런 게 아니라 실이 그래요 진실이 그래요 그럼 안 깨달아도 되겠네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안 깨달아도 돼요 다만 본인이 괴로우면 본인이 괴로우면 그건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아무한테나 무조건 불교 믿어라 안 그래요 본인이 괴롭지도 않다는데 뭐하러 불교 믿어라 그래요 본인이 괴로워야 괴로움 해결 하겠는 사람만 그럼 괴로움 해결하러 오십시오 그 괴로움 해결해 드릴게요 하고 법을 서라는 거지 괴로움도 없는 사람한테 뭐하러 괴로움 해결하라고 그래요 정말 이 공부를 하다보면요 참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중생 티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 현재 현실의 모습 이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옛날에 조사스님들 막 그러면 야 큰 스님이니까 성철스님처럼 이런 닮아스님이나 이런 큰 스님들은 우리와는 완전 다른 진짜 도인의 삶을 사셨을 거야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선의 황금기 때의 조사스님들 중에 그 조주 고불이라 돼서 조주스님 조주스님을 고불 옛 부처 부처님이라고 불렀어요 부처님이라고까지 불렸을 정도의 위대했던 선사 스님 중에 한 분이 조주스님이거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조주스님 조주스님이 쓴 글을 보면요 저는 정말 그거 읽을 때 처음에 읽었을 때 혼자서 혼자서 있다가 혼자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막 정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막 정말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너무 재밌어서 너무 지당해서 너무 당연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는지 아세요? 이 스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 그게 뭐 재밌어요 진지하지 나도 저래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거룩해야 되는데 이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야 나는 아직 멀었구나 저 스님은 저렇게 거룩한데 난 아직 멀었구나 이런 자괴감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저를 되게 가볍게 만들어주면서 너무 정말 코미디 빅리그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그 조주 스님께서 글에다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내가 내가 지금 이 조주인데 내가 이 조주인데 이 깨달음을 하더니 이 큰 스님 조주인데 입을 옷도 하나 없고 갈아입을 옷도 제대로 없고 맨날 떨어진 옷밖에 없어서 먹을 음식을 먹을래니 먹을 음식도 제대로 없고 동네 가가지고 좀 밥 좀 얻어먹으려고 하니 없다고 없다고 이 아줌마들이 할머니들이 맨날 그러고 그리고 오히려 이 양반이 절에 와가지고 시주를 하기보다는 자기 집안에 있는 소 델고 와가지고 절에 델다 놓고서 소 우리 절에 있는 소 풀 뜯어먹고 가기나 하고 보시는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나한테 와서 뭐 이렇게 궁한 거 부탁이나 하고 나한테 와서 뭐 이렇게 뭐 하나 좀 뭐 먹거리라도 하나 좀 갖다 주고 가는 법이 없다 그럼 나를 무시하고 그런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동네 아줌마 어디 이 아줌마 저 아저씨 와가지고는 아니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니 저걸 저렇게 해야 되니 하면서 오히려 나를 나한테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르치고 간다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그냥 아주 평범하게 소박하게 동네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동네 사람들이 여기 우리 마당에 와서 풀 뜯어먹이고 가면은 아 저 짜증나게 말이지 어? 와서 보지도 않아 안 하고 말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이게 도예요 여러분이 도를 깨닫고 나면 갑자기 돈 버는 재주가 생겨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돈이 막 헝헝 벌리는 것도 아니고 우주법계가 나를 위해 갑자기 돈을 막 창 만들어주거나 로또를 사가지고 번호를 적었는데 부처님이 밤에 점지해주거나 그런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그러나 다른 점은 뭐겠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꿈을 꿀 때 이게 자각몽인 줄 알고 꾸는 사람과 모르고 꾸는 사람의 차이와 비슷할 거예요 꿈을 꾸면서 꿈인 줄 모르면 그걸 하나하나 다 심각해하고 다 진짜인 줄 알아서 꿈속에서 괴로우면 괴롭고 가난하면 가난하여 죽겠고 남자들한테 욕먹으면 욕먹어 죽겠고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각몽을 꼽은 사람은 알거에요 꿈속은 심각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이게 꿈인 줄 허니 알고 꾸을 때는 하나도 안 괴로워요 꿈속에 아무리 심각한게 있어도 그냥 재밌어요 그냥 이게 다 꿈인 줄 아니까 그런데 꿈속에선 그 꿈이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꿈인 줄 알고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분별의 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현실을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그 차이란 말이에요 죽는 게 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분명히 알고 사는 것과 알고 죽는 것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주소들은 죽고 나면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더라 이런 생각을 믿으면서 두려움에 떨다가 죽는 것과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이 공부는 현실을 바꾸는 공부가 아닙니다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공부에요 현실을 고스란히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면서도 그냥 저기가 저마다의 이 현실을 살아가려면 배고프면 어차피 누구나 부처님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 세계에서의 자기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없으면 하다못해 노하다라도 떼야 되고 그거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는 못 살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깨닫고 나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하는 거 그냥 해야 돼요 그래서 겉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대로가 고스란히 부처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부처인지를 모르는 부처님인 거죠 중생은 부처인지 모르는 부처님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는 자기가 부처인지를 아는 중생이에요 알지만 그대로 또 중생의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럼 이 사실이 명확해지면 아 세상 얼마나 가볍습니까 아 이대로 이대로구나 이대로 문제가 없구나 문제가 있는 그대로 문제가 없구나 문제가 상관이 없구나 문제가 싸울 필요가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심각해 할 필요가 없었구나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면 되는구나 벌면 버는 대로 살면 되고 안 벌면 안 버는 대로 살면 되는구나 최선은 다 하되 노력은 하되 안 돼도 인정하고 허용하고 되면 좋고 그러고 사니까 힘 쓸 일이 없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막 긴장하고 이럴 필요 없죠 그 이완하고 살 수 있어요 자유롭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만일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모름직이 본성을 모아야만 한다 본성 자기의 본래 성품 내가 본래 누군지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조견 오원계공 도일체고의 그게 반야심경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오원 몸과 마음 오원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색은 몸뚱아리죠 수상행식 이건 마음이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게 오원계공 내가 공하다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비추어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이 공부는 아 이 몸과 마음이 난 줄 알았는데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라고 자각하는 거예요 그 자각이 본래 면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내 인생에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제 깨달을 때가 됐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은 전부 다 몸과 마음이 너가 아니야 라는 신호를 나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너 지금 괴로움이 일어났다 그 말은 괴로운 그 놈이 누구야 라는 걸 자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내가 괴로워 죽겠으니까 괴로운 이 괴로움을 없애야 되겠다 그 간절함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답이 있어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는요 허다한 여러 가지 답이 있지 않아요 물론 세속에서의 방식은 다양한 답이 있겠죠 이 사람이 괴로우면 이 사람에 맞는 답을 해주고 저 사람이 괴로우면 저 사람에 맞는 답을 해주고 상황에 따라 답을 달리 해주겠죠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인연에 응해서 답해주는 것은 방편이에요 방편 그거 잠깐 해결하는 임시 방편이에요 그런데 그 임시 방편도 좋은 거죠 좋은 일이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좋은 일인데 우리가 이제 발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괴로움 저 괴로움 이 괴로움 끝나면 또 다른 괴로움 다른 괴로움 끝나면 또 다른 괴로움 평생 괴로움이 계속되는데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심리치유센터 찾아가고 증문즉설 찾아가고 좋은 사람들 찾아가고 절에 찾아가고 심지어는 사주팔자도 보고 온갖 방법으로 그때그때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오는구나가 분명해지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몇십 년 살면서 해봤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답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다 다녀보니까 그때그때 작은 답은 다 주어졌었는데 이렇게 언제까지 내가 답 찾아다녀야 되나 이 모든 괴로움을 한방에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답은 없을까 그 단 하나의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교 놓은 계공 도일체 고액하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함축한 경전 반야심경이고 그 핵심이 조교 놓은 계공 도일체 고액이거든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본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각하고 나면 일체의 모든 괴로움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롭거든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나 아니에요 나 내가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까 봐 괴로운 거잖아요 내가 병드니까 괴롭고 내가 무시당했으니까 괴롭고 내가 돈 없으니까 괴롭고 내 자식이 문제 생겼으니까 괴롭고 나에서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나아야 진정으로 일체 모든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짜잘한 인생에서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괴로움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단박에 그래서 도노라 그래요 도노라 뭘로 해결해버린다 그럼 뭘로 한 번에 해결하고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거지 몸 아프니까 몸 건강하게 해주겠다 하는 곧 찾아가서 옛날에 우리 같이 공부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어디 다른 공부처 도인을 찾았다라면서 글로 갔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럼 말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을 좀 구제해주세요 찾아왔어요 다른 도반들이 왜요 가셨으면 거기서 또 열심히 하시겠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거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기꾼 같다는 거예요 뭘 막 팔고 그런대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건 물 같은 걸 떠다 놓고서 이거는 아주 뭐 그래서 이거 물 한 통에 50만 원인가에 팔고 그 양반 강의를 들어보니까 많이 들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일단 빠져 있으면 못 구제해요 이미 거기에 딱 꽂혀 있으면 일단 지켜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병마다 하나하나의 방법을 딱 주고 약을 주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현상 세계에서는 그게 맞죠 그러니까 다양한 병원이 있는 거죠 다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걸 하시고 그래서 이법계와 사법계가 있다라잖아요 사법계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시되 이법계 우리는 지금 이법계 말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면 이 법문을 듣겠어요? 이 재밌대가리 없는 법문을 누가 듣겠어요? 진실에 눈 뜨려고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한 단박에 해결해버리겠다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사고팔보라고 하는 생로병세 문제 이거 해결하겠다 사랑하고 애착하고 좋아하는데 갖지 못하는 개로 그게 돈, 명예, 권력, 집이 뭐가 됐든 애별리고 원증애고 내가 싫어 죽겠는데 자꾸 내 인생에 나타나는 거 이건 난 해결하고 싶다 어떤 분 보니까 이게 심각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법한 심각한 사람이 막 10년 넘게 자신을 뭐라 해야죠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이런 나라고 완전히 막 그냥 힘든 그런 사람도 있대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싶은 괴로운 일에 처해서 정말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지간한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면 진짜 욕심이에요 욕심이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은 그러려면 여러분이 원래 있던 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행복하기만 하고 싶었다면 불교 경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인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생에 천상세계에 있던 존재들이 이제 인간계로 내려온다 그래요 왜 인간으로 내려올까요? 천상세계에 있던 존재들이 천상세계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행복하고 마냥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지루하기도 하고 거기서는 깨어남이 없어요 진보가 없단 말이에요 성장이 없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행복은 한데 그뿐이에요 그냥 뭔가 조금 더 힘들고 괴롭더라도 내가 뭔가 부처님처럼 깨닫는 길 어떤 향상하는 길 그 길이 없을까를 찾다 보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인간계라는 이 제한된 공부처는 이건 어떤 행성인가 봤더니 아주 속히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뭐랄까 이게 깨어남의 행성 어떤 교육의 행성 하나의 이 지구별 자체가 하나 학교 같은 어떤 깨달음 학교 같은 그런 행성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 행성의 특징은 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신난득 인간 몸바다 태어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괴로움 괴로움의 바다들 하는 거예요 고해바다들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해바다를 해치고 나야만 인간계에서 성공적으로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천상세계 시계로 보면 인간계 100년은 천상세계 시계로 보면 1분에서 1시간도 안 돼요 천상세계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지금 괴로움이 괴롭게 천상세계 지금 이대로 그냥 행복은 하지만 이대로 그냥 내가 평생 수억 년을 살아야 되는데 한 1시간 지구별에 잠깐 갔다가 오는 대신 괴롭다 인간계에 가면 별의별 괴로움이 다 있다 사람한테 사기도 당할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고 몸도 아플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자식이 사고칠 수도 있고 남편이 사고칠 수도 있고 온갖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사랑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 싫은 사람 만나야 되는 괴로움 원하는데 갖지 못하는 괴로움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 땅인데 또 언제 죽을지 언제 병들지 언제 녹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죽고 나면 지옥 가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늘 근원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계다 그런데 가겠습니까? 한단 말이에요 면접 볼 때 인간계로 가기 전에 면접을 볼 때 그런 걸 물어본단 말이죠 꼭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괴로움을 감당해야 되는데 인간계는 우리가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게 그거다 그 괴로움을 감당하는 걸 통해서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이 아니면 그 목적이 아니면 괴로움을 통해 깨어나는 목적이 아니면 왜? 깨어나려면 괴로움의 소멸이 깨어남이니까 괴로움을 통해 깨어나는 목적이 아니라면 제가 인간계에 왜 가겠습니까? 당연히 인간계 가야죠 당연히 괴로워야죠 하고 사인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는 가능하면 제가 인간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면은 한 번 가기도 힘든데 이거 막 네 번, 다섯 번 가면서 힘들면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 방에 끝낼 수 있게 좀 괴로움을 나이때마다 막 하나씩 계속 좀 많이 좀 배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괴로움이 때때로 괴로움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이 몸이 난 줄 착각하니까 이 꿈을 꾸고 있으니까 몸이 진짜 난 줄 착각하는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때는 그걸 원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왜 신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시나 왜 이렇게 나만 미워서 괴로움을 자꾸 갖다 주시나 나를 미워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괴로움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는 건데 자기가 내가 복이 없어서 업장이 두터워서 이렇게 했지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용기가 있어서 이 세상을, 이 괴로움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는 괴로움이 있어야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이야말로 고맙고 감사한 그리고 내가 인간계에 온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그 목적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괴로움을 찾아갈 것까지는 없잖아요 왜냐면 괴롭다 가듯 우리 무관지역이라고 하듯이 지옥에도 무관 한 50분 괴로움은 한 10분 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간격이 없이 괴로움은 그건 무관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관지역이 있다라는 얘기는 딴 지옥은 그래도 쉬는 시간이 있단 얘기잖아요 우리 인생처럼 어떨 땐 행복하다가 어떨 땐 괴롭다 이게 최적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 행복하고 계속 편한 거는 이건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인간계 와가지고 자기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적절하게 행복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내 인생에서는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내 주변의 인연들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직장에는 좋은 선임도 있고 나쁜 선임도 있고 자식들 중에는 사고 치는 자식도 있고 사고 안 치는 자식도 있고 이게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그래야 내가 적당히 죽지 않을 만큼 괴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삶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대로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딱 그렇지 않나요? 괴로움도 있고 행복도 있잖아요 이래야 된다니까요 행복만 있는 거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승승장구만 하는 거 어떻게 사람이 승승장구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가 있으면 그냥 그럴 때 승승장구하는 기쁨을 누려도 돼요 그때는 지금 내가 잠깐 쉬는 시간이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음악 시간이구나 체육 시간이구나 그때는 즐겁게 누리면 돼요 감동하고 행복해하면 돼요 근데 그 시간 지나면 수학시간도 오고 영화시간도 돌아와요 내가 싫어하는 그래서 이 괴로움의 문제 그 문제가 바로 나를 깨어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일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본성을 보아야 하니 본성이고 부처이다 자기 본성 자기가 늘 쓰고 있는 이 본성 이게 부처예요 2500년 전에 있는 석가모니가 부처가 아니라 내가 부처예요 내가 자기 마음이 부처입니다 부처는 곧 자제한 사람이며 일 없는 사람이고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다 부처는 곧 자제한 사람이다 자제 자유자제하다 이러잖아요 자제 스스로 있다 이거예요 스스로 있다 어디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걸림이 없다 자유롭다 방해받지 않는다 스스로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자연 그대로 스스로 있어요 어디에도 방해받지 않아요 이거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요 완전 텅 비어서 이것을 가로막을 곳이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을 마음은 자제한 특성이 있어서 스스로 있는 거라서 누가 이걸 훼손시킬 수도 없고 염시킬 수도 없고 없게 만들 수도 없고 죽게 만들 수도 없어요 이 몸은 죽을 수 있죠 그런데 몸은 뭐 여러분이 백살되서 죽을 때쯤 되면 그때 가서만 죽나요? 지금도 몸은 계속 죽고 있는데요 지금도 몸은 계속 죽고 있잖아요 몸의 일부분이 일부분만 살고 일부분은 죽으니까 일부분은 살면서 세포가 재생되면서 일부분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배설해서 나가고 일부가 바뀌니까 모르는 것뿐이지 그것도 죽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색처럼 몸처럼 수상행식 느낌 생각 의지 의식처럼 느낌이 어때요? 우울함이 왔다가 떠나가요 행복감이 막 왔다가 떠나가요 옛날 여러분 20대 때 여러분 남편 아내 만나가지고 막 설레는 그 결혼하기 전에 막 그 사람을 사귈 때 너무 설레던 그 감정 그 왔다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 감정을 나라고 여기면 그 감정이 떠나가면 내가 공허해져요 그게 난 줄 알고 그건 원래 떠나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내가 아니니까 그건 태어났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 감정 설레는 감정 태어났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고 있어요 매 순간 생각도 이 생각 선택했다 그 생각 틀렸고 나고 버리잖아요 그 생각도 내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반복하고 있어요 밤에 잠들려고 눈 딱 감으면 죽음 아니에요 사실 죽는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여기서 분별을 딱 일으키지 않고 있으면 그게 죽은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그러나 이 자제한 우리의 본성은 죽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있어요 스스로 자제하게 본래 스스로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한 번도 오염되지 않고 한 번도 훼손되지 않고 태어나거나 죽지 않아요 원자폭탄 수억만 개를 갖다가 동시에 터뜨려 보세요 지구나 터지지 내 몸이나 터지지 이 진정한 자기 자제한 자기의 본성은 티끌 하나도 오염되지 않는다고요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터질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래 명목이에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고 이 껍데기를 나라고 여기니까 이 껍데기의 성공 실패에 울고 웃는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 없는 사람이고 우리의 본성은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일을 다 해 마쳤어요 원망 구족합니다 지금 일을 다 해 마쳤어요 지금 이미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 큰 스님들 중에 제일 큰 스님 도를 증득한 스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도인이래 불러요 한주이래 불러요 한주 한가한 주인공 한도인이다 한가한 도인이다 일을 다 해 마친 분이다 이 소리예요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삶을 살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한도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침 일어나면 직장 간단 말이에요 자식 밥도 해주고 뒷바라지 하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해 마쳤음을 확실히 알고 나서 하는 것은 무게감이 없어요 심각함이 없어요 놀이하듯이 그냥 순진한 어린애들은 뭐를 좋아해요 순수한 분별 없는 아기들은 장난감 가지고 그냥 놀이하는 걸 좋아해요 넌 엄마 나는 아빠 이러면서 놀이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아닌 가상현실의 놀이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즐거워해요 분별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깨어나고 나면 현실이라는 이 놀이가 장난감 놀이라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난 놀이를 즐긴단 말이죠 근데 게임방 가서 PC방 가서 젊은 애들이 게임을 하지만 게임이 요즘엔 막 3D, 4D에서 더 생생하고 더 재밌다네요 이 더 진짜 같은 게임을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 같을 뿐이지 이 생생함은 덜하잖아요 진짜 생생해야지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이라는 이 게임은 이 캐릭터가 우리는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는 이렇게 이렇게 넘겨가지고 하나의 캐릭터를 정하면 그거를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생생함, 실제감이 떨어지잖아요 얘는 이 캐릭터는요 내가 선택한 이 100년 정도 되는 이 캐릭터는 이게 진짜 생생하단 말이에요 진짜 같단 말이에요 이 캐릭터는 아파도 진짜 아픈 것 같고 성공해도 막 진짜 내가 성공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생생생동남이 진짜같이 드러나니까 근데 가짠지 분명히 아니까 게임하는 주인공이 게임에 주인공, 게임하다가 게임에 뭐예요 그 파워가 좀 이렇게 딱 나가고 있어요 막 그냥 100이었다가 지금 막 50, 40, 30 됐어요 아 그럼 좀 안타깝긴 해도 아 뭐 그럴 뿐이죠 뭐 게임이니까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막 70, 80, 100이 돼가지고 재밌으면 막 신난단 말이에요 게임인 줄 아는데도 신나요 그때는 막 진짜처럼 몰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게임 다 끝나고 친구들하고 야 게임 하느라고 고생했다 우리 나가서 떡볶이나 사 먹자 하고 재밌게 가서 떡볶이 사 먹을 땐 또 다 잊는단 말이에요 게임했던 내용은 가짜니까 게임이니까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일을 다해 마쳤지만 그냥 이 현실이라는 일이라는 직장생활이라는 삶이라는 이 게임을 일을 다해 마친 자리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와서 360도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게임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희산매 놀면서 하는 거예요 놀면서 재미나게 그러나 이 캐릭터가 주어진 이상 이 캐릭터는 업장이 있단 말이에요 게임 캐릭터가 자기의 파워가 있듯이 캐릭터마다 파워는 어떻고 속도는 어떻고 무기는 어떻고 다 다르잖아요 저마다 우리도 저마다 이 캐릭터는 저마다 가져온 업이 달라요 나는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고 이런 업이 다르니까 그 캐릭터마다 자기 재능이 다 달라요 그걸 그냥 즐기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을 다해 마쳤지만 그 현실에서는 이제는 일을 다해 마친 채로 그냥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이제는 무게감 없이 심각함 없이 재미있게 즐기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일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일없는 사람 또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다 조작할 게 하나도 없죠 뭐 만들어낼 게 없어요 이대로 완전하니까 예를 들어 아니 스님 저는 아직 가난해요 아직 돈이 별로 없어요 남들은 내 주변에 친구들은 막 10억 20억 벌고 집도 사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도 이것저것 이걸로 날리고 주식으로 날리고 코인으로 날리고 뭐 사기당하고 뭐 연예인들 보니까 연예인들은 더 똑똑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 연예인분들이 그렇게 주변 사람한테 사기를 많이 당한다대요 뭐 매니저들한테도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소속사한테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누가 이렇게 돈 풀려준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해서 투자했다가 상의당하기도 하고 이런대요 그럼 연예인들만 그럴까요 똑똑하신 석박사분들은 안 그럴까요 그런 분들도 똑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도 똑같이 사기당해요 욕심은 똑같거든요 사람이 아무래도 똑해도 그렇게 막 사기당해서 괴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지금 남들은 막 부잔데 나는 요만큼밖에 없어서 나는 지금 남들은 막 서울에 집이 있는데 나는 경기도 저 외곽에 쪼만한 집 하나밖에 없어서 빌라 하나밖에 없어서 나는 아직 힘들다 괴롭다 내 아내가 좀 더 나한테 헌신적이었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의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 나는 더 행복할 거야 노후자금이 조금만 더 만들어져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몸이 완벽했으면 이런 식의 바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분별이잖아요 그거 그거 딱 비교해서 오는 거거든요 돈도 많은 사람보다 나를 비교해서 그렇고 서울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보다 경기도의 외곽에 빌라에 있는 나를 비교해서 괴롭고요 몸이 내가 아프다 내지만 나보다 훨씬 더 완전 종합병원인 친구 옆에 가면 야 난 행복하구나 대반에 느끼겠죠 인도 아프리카 같은 다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야 난 이렇게라도 집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아픈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내가 괴롭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비교해서 오는 거였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니까 괴로웠던 거였어요 나보다 훨씬 멋난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행복하다거니 괴롭다거니 하는 그것은 진실일까요 다 분별망상이에요 비교해서 오는 망상이라고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나라고 착각하는 내 생각의 분별이 그렇게 착각하죠 나는 가난해 하고 착각하죠 그런 거짓된 자아상을 만들죠 애고 아상을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나는 가난해서 지금은 행복할 수 없어요 스님 완벽하다고요 나는 안 완벽해요 완벽하려면 나는 여기서 건강이 조금 더 보충돼야 돼요 나는 완벽하려면 조금 더 돈이 있어야 돼요 완벽하려면 자식 다 독립시켜 놓고 나서 내가 그때 돼서 내가 마음을 편할 수 있어요 거짓이에요 그거 애 없는 사람은 애만 하나 있으면 내 인생에 행복할 텐데 그러잖아요 애 낳고 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아요 애 하나 딱 낳고 나면 애가 힘들게 애가 맨날 옆에서 봐야 되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가 이제 학교만 가면 그래도 여유가 생길 텐데 학교 가고 나면 또 거기서 공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공부 하고 나면 야 얘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내가 좀 편할 텐데 하다가 중등학교 가면 대학교만 보내고 나면 내가 이제 좀 쉬겠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돈 안 들어가니까 내가 좀 편할 텐데 한단 말이에요 그걸 추구한다고 그런데 대학교 딱 졸업하고 나면 어때요 끝나지 않아요 취직해가지고 얘가 잘 다니나 회사에서 뭘 어떻게 잘 하나 밤에 취직해가지고 맨날 술 먹고 돌아오면 또 스트레스 받고 결혼만 시키면 행복할 텐데 하는데 결혼시키고 나면 애 낳아가지고 또 봐달라고 그러고 안 봐준다라면 또 엄마가 왜 그러냐 되고 애 봐주고 나면 그 애 또 클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그 손자, 손녀가 또 어디 취직하나 걱정되고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나요 추구하면 이것만 되고 나면 쉴 텐데 안 쉬어진다니까요 그건 왜 생각의 습관이기 때문에 쉬고 쉬지 못하고는 자기가 허망한 거를 실제가 뭐 있는 줄 알고 붙잡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이게 공하다라는 사실을 확 깨쳐서 나도 공하고 세계도 공하구나 무사인 일 없는 사람이고 조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에 눈뜨기 전에는 우리의 조작함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언제 멈출까요? 지금 멈추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것만 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 아니란 말이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 딱 지금 그 일을 다 하면서도 지금 멈출 수 있어요 지금 완전히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이걸 완전히 허용하게 되면 지금 그냥 100%예요 분별만 내려놓으면 분별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만들어졌잖아요 분별이 만든 부족함이잖아요 인도 가보니까 진짜 진짜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에서 최저임금 받는 가장 최저임금도 필요 없어요 국가에서 지원금만 받아서 쓰는 분들 그런 분들보다 인도에서는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당장 부모가 없는 애기들이 6살 7살 8살 된 애기들이 맨날 그 더운 여름날 40도 웃도는 더위 속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언제 썩었을지 모르는 음식을 매일까지 뒤져 먹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곧장 지금 나는 행복했구나 깨달아요 인도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걸 깨달아요 와 내가 배가 불렀었구나 그동안 지금 여기서 곧장 쉬는 거예요 그 쉰 채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일을 더 잘해요 사람이 멋있어요 집착 없이 일하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막 안달복달하고 막 진급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안달복달하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 뻔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짓이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래도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인연이 아닌갑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알아요 또 신기하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 뭐지? 남들과 다른 저 저 저 저 첫 포지션은 도대체 뭘까? 쟤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당당한 거지? 이상해요 실제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그 후로도 더 잘하기가 쉽죠 릴렉스 돼 있으니까 힘을 쫙 빼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거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만약 견성하지 못한다면 종일토록 아득하게 박그량에 치달려 구하면서 치구심을 아무리 내더라도 부처를 찾더라도 여전히 얻지는 못하니 원래 부처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견성하지 못하면 종일토록 하루 종일 아득하게 박그량에 치달려 구하더라도 그러면서 부처를 찾더라도 여전히 얻지는 못한다 견성하지 못하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왔죠 견성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연불을 해도 독경을 해도 좌선을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소용없다 하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연불이라는 걸 열심히 해가지고 그 결과 깨닫겠다 그렇게 둘로 나누는 마음 가지고는 안된단 말이죠 안돼요 그렇게 유의조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 치구심이라고 그래요 아득하게 박그량에서 밖에 어딘가에 목표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득하게 몰라요 본인도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아득하게 그냥 치달려 구하는 거예요 치구심을 가지고 막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깨닫겠지 하고 근데 치구심을 이렇게 달려가는 이놈인데 달려가는 이놈 이 도착해 있는 이놈인데 달려가니까 저쪽에서 찾으니까 찾고 있는 이놈인 줄 모르고 이렇게 찾아 나가려고만 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여전히 부처를 얻지는 못하죠 원래 부처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를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 자체가 바로 모순이잖아요 찾으려고 하는 이게 부처인데 어떻게 부처를 찾을 수 있어요 찾으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벌써 자신이 둘로 나누는 마음인데 부처 아니기에 스스로 만드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마음이 쉬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찾고 찾고 찾다가 부처를 찾고 나서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찾고 찾다가 찾음이 끝나는 건 거예요 부처를 얻으려고 막 애쓰고 애쓰다가 그게 쉬워지는 공부예요 아 이제 할 게 없구나 할 일이 없구나 아 이제 찾을 필요가 없구나 이제 안 찾아도 되는구나 이 공부라니까요 이 공부는 어떤 그 이제 종교 이제 성직자가 되려고 꽤 오랫동안 그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진리를 찾다가 아 이 성공부에 딱 꽂혀가지고 한동안 성공부를 하다가 아 이제는 뭐 성직자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겠구나 이제 뭐 자유롭게 살아야지 하고 그냥 이래 살다가 그냥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크게 뭐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이제 공부가 상당히 좀 되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오랫동안 그 성직자가 되려고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반듯하시고 하셔서 아 이런 분은 출가돼서 뭔가 이 법을 사람들에게 전해도 좋겠다 스님 되려고 했던 분 아니에요 타정교 이런 분들은 참 법을 전해도 좋겠다 싶어서 아 그래도 고사님은 이 공부를 좀 물어봤죠 혹시 혹시 지금도 찾고 있나요 아니면 좀 찾는 게 쉬었나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탁 대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찾는 건 진짜 확실히 쉬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뭐 해도 상관없다 연애를 해도 좋고 알압할라 해도 좋고 직장을 가져도 좋고 뭐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런 마음 같으면 이제는 완전 자유로운 마음 같으면 이제는 그 마음까지 출가라도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은 크게 성직자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럼 그냥 사셔도 좋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틀 있다가 출가하러 들어가셨더라고요 확 확 쉬어버렸으면 뭘 해도 상관없어요 출가라도 상관없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해도 되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답이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그 절에서 다들 거기가 막 도망가고 힘들어서 행자 생활하나 도망가고 힘들다 그랬는데 거기서 물어보니까 너무 좋대요 아니 그 힘들다고 유명한 절인데 어떻게 좋냐고 누구한테 전해드린 얘기가 너무 좋다고 아주 너무 좋다고 이루셔버리면 더이상 찾을 일이 없으면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비록 한 물건을 얻을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여 마음이 열리게 해야 한다 비록 한 물건이 없다고는 하지만 한 물건이 없다 이 말을 육조선님도 본래 뭐 일물 했죠 한 물건이 없어요 한 물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성 자성 본래 명목 이걸 선에서는 한 물건 이렇게 불러요 일물 한 물건 이렇게 불러요 어떤 물건이라서 물건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것 이렇게 부르든지 한 물건 이렇게 부르든지 뭐 법 이래 부르든지 마음 이래 부르든지 근데 전통적으로 한 물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자성을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비록 한 물건을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에서는 자성 본래 문목 주인공이라는 한 물건을 확인하도록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의 극치에서는 항상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 그걸 얻고 나면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해결된 것뿐이지 질문이 사라진 것뿐이지 문제 답을 찾은 게 아니에요 질문이 사라진 것뿐이에요 그냥 아 본래 문제가 없었구나 끝 내가 공연이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답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아 이 질문이 사라져요 질문이 사라지니까 답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본래 답이 주어져 있었구나 그냥 그뿐이지 그러니까 이 공부는 행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열반을 찾는 게 아니고 불성을 찾는 게 아니에요 방편으로 그렇게 말은 했지만 이게 다 화성의 비유예요 임시로 쥐을 수 있는 뭔가를 중간에 잠깐 만들어 두는 것뿐이에요 그걸 진짜 획득하고 나면 획득한 게 없어요 얻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극 깨담으라고도 할 수 없어요 도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지극이 평범한 거예요 그게 이대로예요 그냥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그냥 도도 없어요 불교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고 한 물건도 없어요 일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병이 난 사람에게 법문을 통해서 법문이라는 건 약이에요 약 그래서 법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의 약을 복용한다 그래요 약을 주는 거예요 약 먹고 나면 그 사람은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라는 건 다른 게 있어요 그냥 안 아플 뿐이지 안 아프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안 아픈 게 된 거지 병 났을 때나 안 아프기 위해서 건강이라는 걸 목표를 딱 정해놓고 건강을 향해 가기 위해서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원해서 이 건강까지 가야 돼 하고 건강을 획득하려고 하잖아요 아플 때는 근데 건강하고 나면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아 나는 건강해 나는 병이 낫어 나는 암이 아니야 이 얘기를 맨날 같이 되뇌면서 막 그 건강한 행복감에 막 젖어 삽니까 그냥 병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이 공부도 그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선불교가 자성 본래면목 주인공이라는 놀라운 방편을 쓸 줄 아는 그러니까 방편은요 인류 역사가 시간이 지나가고 역사가 바뀌어 가면서 노인들이 나타나면서 방편은 끊임없이 진보해요 진화해요 여러분 영어 교수법만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보다 지금은 학생들은 훨씬 공부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교수법이 그만큼 놀랍게 바뀌니까 잘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방편 가르치는 방법은 나날이 발전해요 그러니까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가 끊임없이 방편은 놀랍게 변화해왔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아닌 중국적인 문화에 와서는 인도에서 쓸 수 없었던 방식 방편들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바뀌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선이 선이라는 놀라운 방편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방편을 만들었는데 이 선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요 선불교가 놀라운 방편이긴 한데 이 선불교를 지금의 시대에 딱 맞게 지금에 걸맞는 새로운 선불교 새로운 선 너무나도 쉬운 선불교 그게 또 그 방편이 생겨날 수 있고 생겨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쉽게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공부를 하면서 어찌 보면 임상 아닌 임상 실험을 해가면서 이 공부에 대한 어떤 과정을 봐가면서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아 난 선의 전통적인 방식만 사람을 어떤 이렇게 이끌일 줄 알았는데 아 그거 이 단순한 방법이 된단 말이야 깜짝깜짝 놀랄 만한 어떤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선의 그 딱 핵심은 우리가 가져가면서 아 방편은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구나 야 이렇게 쉽게 해도 내가 공부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방편 또한 나날이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되다가는 진짜 정말 쉽게 깨어남이라는 게 진짜 쉬운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 망상이 들어가기도 해요 한 번씩 그렇게 방편은 아주 눈부시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딱 본질은 안 바뀌지만 그래서 이 공부가 참 우리가 하여간 할만해요 하여간 꾸준히 끝까지 하시면 반드시 얻을 거예요 비록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죠 하여간 부처라는 것도 없고 열반이라는 것도 없고 해탈이라는 것도 없다 공부할 것도 없다고 얘기했죠 제가 그쵸? 조금 전에는 깨닫는 것과 깨닫지 않는 게 진짜 똑같다 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즉 그 말이 뭐예요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는 했지만 즉 제가 깨닫을 것도 없다고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여 마음이 열리게 해야 한다 내가 아직 괴롭다면 아직은 괴롭지 않아도 언젠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 그때가서 괴로울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 말기암 판정받으면 괴롭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을 찾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해서 마음이 열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편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닫을 것도 없다 하는 말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 아직 내가 이 성품도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본문이 아닌 거예요 깨닫고 나서 이 한 물건 소를 키우는 보임하면서 이걸 챙기는 공부를 한동안 해야 돼요 한동안 하다 보면 그것조차 필요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소가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즈음 된 사람에게 하는 본문이에요 이거는 한 물건도 없다 하고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근계에 있는 사람에게 다 혜택을 줘야 되니까 다양한 본문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 듣고 우리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 깨달을 것도 없어? 그럼 공부할 필요도 없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돼요 생사 문제는 큰 것이니 헛되이 보내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것은 이익 될 것이 없다 이 생사 문제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공부는 큰 거예요 어떻게 헛되이 보낼 수가 있겠어? 이것보다 더 큰 공부가 있습니까? 죽음을 해결하는 공부보다 큰 공부가 있나요? 아니 이 세상 천지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온갖 공부를 해봤잖아요 국어, 수학, 과학, 자연, 사회, 역사, 경제, 모든 공부를 다 해봤잖아요 의학, 대체의학, 한의학 전부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생사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당차게 생사 문제 해결해 준다고요? 하면서 얘기해 주는 공부 본 적 있으세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듯이 불사의 길이라고 하면서 이 길은 이 공부 길은 불사의 길이다 죽지 않는 길이다 라고 당차게 당당하게 눈 하나 껌뻑하지 않으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 않나요? 생사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 많은 선임들이 저게 거짓말이었으면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거짓이었으면? 이런 얘기를 해주는 데가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 천지 어디에 여러분 최고의 의학 지식을 배우는 곳에 가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의대를 가도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가도 어떻겠어요? 병난 거 고쳐주는 교육밖에 못하잖아요 죽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 못해줘요 감히 그런 말 못해요 죽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말 못해요 죽는 사람 다 살려줄 수 있어?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그렇죠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 선에서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것이라고 하죠 얼마나 큰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을 만나지도 못해요 복이 없으면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공부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공부를 만났다면 헛되이 보내지 마라 스스로 속이는 것은 이익될 것이 없다 스스로를 속이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건강해 나는 지금 젊어 에이 난 안 죽을 거야 난 안 늙을 거야 에이 나 이렇게 건강한데 나는 안 죽을 거야 이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에요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생사와 대적해야 될 날을 아직 정단 이후로 이렇게 유보시키는 거예요 잠깐 뒤로 미루는 거예요 지금 당장 떨어지는 달콤함이 좋아서 제가 아는 40대 젊으신 선배 스님께서 운동을 너무 잘하는 분이었거든요 너무 건강한 분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건강해서 군인들 달리기 하면 오래 달리기를 해요 한 3키로 달리기를 해요 그런데 그 스님은 유일하게 1년에 한 번씩 테스트를 봐야 통과를 해야 될 군인들은 우리도 이제 군종 장교였을 때 군승이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달린단 말이에요 그 스님이 항상 하는 말은 뭐였냐면 나는 그거 체력 측정할 때 한 달 전부터 연습한다는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걸 왜 연습을 하지 그분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뛰어도 항상 그 젊은 20대 군인들 사이에서 항상 1등 어떨 때만 반밖에 차이나게 1등 그 건강을 자부하면서 우리한테 건강해야 된다 건강을 항상 운동하고 하러 가셨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종양이 올라오니까 너무 건강하니까 이게 할아버지 돼가지고 이게 올라오면 몇 년을 산대요 너무 건강하니까 빨리 퍼져가지고 그거 보고 정말 저도 너무 충격받았어요 와 사람의 삶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허황하게 이렇게 젊으셨던 분이 이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이렇게 떠나가실 수가 있구나 태어날 때는 먼저 오고 나중에 있지만 떠나갈 때는 먼저 오고 나중이라는 걸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젊다고 오래 살 거라는 거 그건 오만함이고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이거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부르기에서는 머리에 불 난 것처럼 하라고 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머리에 불 났는데 지금 딴 게 필요해요 이 불부터 꺼야지 죽음의 불길이 지금 내 머리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잠깐만 여수님 불 붙어있는 거 잠깐 놔두고 난 일단 돈 버는 게 재밌어요 자식 키우는 것도 재밌고 진급하는 것도 재밌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재밌고 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볼 것도 많고 여행 갈 때도 많고 그렇게만 한다면 이 공부를 언제 해 맞힐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하되 현실이 현실돼서 살되 그냥 뭐랄까 그냥 그 회사에서 이렇게 욕 안 먹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그 회사에서 욕 안 먹으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 거기서 거의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오랜 시걸 군승으로 군승으로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저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공부였어요 내 공부였어요 근데 물론 군승으로 있으니까 스님이라는 역할이 중요하기도 했지만 군승으로서 해야 될 군 업무가 있었어요 회의도 잠속하고 장병들 가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것도 무슨 사고 예방 교육도 하고 인성 교육도 하고 다양한 이런 다양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일은 일대로 최선을 다해 하고 그럼에도 항상 1번은 언제나 제 공부였어요 제 개인 공부 제 공부였어요 그러면 제가 어찌 보면 이 일은 내 마음의 중심 중심 1번 이 공부가 저 위에 한 99점으로 1번이고 한 1점으로 2번이 이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볼 때 제가 군 생활을 대충 했느냐 저는 저는 뭐 제 스스로 자부할 수 있어요 대충한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야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누가 알아주나 이거 할 정도로 정말 장병들을 많이 만나서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잘났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아니고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일도 현실적인 일 열심히 한다니까요 자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헌신적으로 딴 생각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해요 그냥 그게 좋아서 아 그거 복짓는 일인데 또 옛날 제 선배 선생님들 그러더라고요 하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정말 많은 장병들 만나서 그들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그들의 인생에 희망과 지혜를 불교 용어 하나도 안 써도 된다 그들이 진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지금까지는 학교 다니면서 막 안만 보고 공부 공부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뭔지 인생을 사는 데에서의 어떤 앞으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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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경쟁 이것만 알고 살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안목이 없는 친구들이다 아직 부족하다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든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스님이 불자들만 만나지 사회에 나가면 맨날 어찌 보면 절에 가면 노고살림들만 만나지 젊은 친구들 만나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군대 아니면 없다 그래서 저희 선배 스님이 군에 있는 동안 5년을 이때 10년들이 있던 얼마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있는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여기는 모든 종교 상관없이 그 부대 부대원이 500명이면 대대 500명이거나 중대 150명 이래되면요 저희가 이제 삼국부대에 있는 스님이 온다라면 부대원 전원을 모아줘요 부대에서 너무 고마워서 왜 와서 우리 부대에 사고도 없고 장병들이 행복하게 어떤 마음을 바꿔준다고 한다면 지혜가한테 되게 고마워요 서로 와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서로 와달라는 곳을 찾아가서 그 많은 사람들 불교 기독교 처지하고 상관없어요 종교 영어 종교 영어 하나도 안 쓰니까 그들에게 막 이런 얘기를 해주면 젊은 친구들이요 군대 가면 다 귀찮잖아요 세상 귀찮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교육한다라면 일단 잠부터 자잖아요 그런데 마음공부 얘기해 주잖아요 이름을 붙였으니까 마음공부지 삶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앞으로 진로에 대한 또는 자기네들 여자친구 문제 내지는 군생활이 힘들어 죽겠는 문제 선인병과의 갈등 문제 전역 이후에 삶에 대한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앞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자기 얘기잖아요 그 장병들이요 200명 300명이요 정말 땡그랗게 눈을 뜨고 초집중을 해가지고 1시간을 듣고 있는다니까요 놀라울 정도로 항상 그렇진 않지만 어떤 이게 부대가 힘들고 너무 강한 부대 이런 게 있어요 부대마다 특전산이 내지는 수색대니 아주 스스로 본인이 힘든 걸 알면서도 선택해서 오는 애들만 모아놓는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 같은 데 가서 교육할 때는요 진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본인 스스로 힘들지만 저는 이 힘든 곳에 와서 제가 감당하며 하겠습니다 기왕군생활 하는 거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스스로 찾아온 애들은 정신상태가 다른가 봐요 거기서 교육을 하면 제가 나는 분명히 1시간 교육한 것 같은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1시간 교육한 줄 알았는데 시간을 보니까 한 2시간 반이 지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막 깜짝 놀랐어 너무 미안하다 라면서 막 정말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서 나왔더니 그 젊은 친구들이 하 스님 너무 좋았다 라면서 이게 가능한가 20대 젊은 청년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 문제 자기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거는 들어봤어도 그렇게 하면서 복을 지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복지할 수 있는 기회가 전 세계에 누구에게 있겠느냐 이거 우리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축복하도 같은 복지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제가 20대 처음 군에 갔을 때 출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군에 갔을 때 이제 선배 스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주중에 어떻게든 매일같이 부대 가서 장교인들을 만나서 항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래야 된다 이게 밖에 나가서 하는 포교보다 훨씬 더 좋은 포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한지 모르겠네요 이처럼 이 공부가 너무나도 중차례한 문제예요 그 누구도 해주지 않는 어디에서도 생사를 해결하는 문제니까 마치 거짓말 같아요 제가 사기치는 것 같아요 생사를 해결한다고 하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안 되면 이런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결하는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군요 스님 아직 내가 이 공부가 확고한 건 아니지만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한지는 이제 정말 알았네요 진짜 생사 해결이 맞네요 맞네요 한다니까요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비록 진귀한 보물이 산처럼 쌓여있고 일가 권속이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다 하더라도 눈을 뜨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재미난 얘기예요 비록 진귀한 보물이 산처럼 쌓여있고 일가 권속이 무수히 많더라도 여러분 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이 많이 있어요 눈 감으면 없죠 이 유치한 얘기를 이게 되게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되게 유치한 얘기처럼 보여요 이게 뭔 일인기냐면요 우리는 눈 깊고 혐음 뜻을 가지고 색상향 미촉법을 접촉해서 접촉하는 걸 통해 이 촉이라는 게 뭐냐면 12연기에서 보면 안이비서 신의가 색상향 미촉법을 접촉하는 것을 촉입처라고 불러요 입처라는 말은 이게 의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접촉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식이에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즉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의식을 통해서 어 여기 뭔가가 있네 있다라는 어떤 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의식 즉 여러분이 세상이 진짜 있죠 라는 망상이 생기는 거 이런 허망한 망상 분별 의식이 생기는 거 촉입처라고 하는 입천의식이라고 했어요 이런 허망한 의식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보니까 보는 데서 보는 건 있는 거지 라는 허망한 이게 실제라는 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듣는 데서 이 소리는 듣는 걸 통해서 듣는 게 진짜 있지 라는 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거 보고 생각하니까 진짜 있지 라는 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내용물을 보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그 내용물이 존재인 줄 안단 말이에요 보인 게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보인 그게 진짜로 있지 봤으니까 진짜 있지 내 몸을 봤으니까 나도 진짜 있고 세상을 봤으니까 세상도 진짜 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있다고 느끼는 허망한 망상이에요 있음에 대한 허망한 망상이에요 근데 그 있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12처 18개가 화합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12처가 일체다 이런단 말이에요 일체 일체가 뭐냐? 일체 모든 것 뭐가 일체예요? 12처가 일체예요 즉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요즘같이 여러분이 원신처럼 옛날에 태어났어요? 옛날에 어떤 한 고원에 태어났어요 평생 거기 살다가 가서 죽었어요 원시 부족이? 그 부족은 그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여기가 지구인지 알까요? 저기 지구 반대편에 딴 사람이 사는지 알까요? 무슨 황인종이나 백인종이 따로 있다라는 걸 알까요?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까요? 다른 역사가 있다는 걸 알까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안 봤으니까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머리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역사가 있죠 2000년, 3000년, 5000년, 10000년 넘는 역사를 세계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배웠으니까 왜? 안입이 서신 의라는 의근을 가지고 법경을 그것을 생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배워서 알았단 말이에요 원시인들은 듣진 않았는데 자기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유일한 거 아니에요? 의의가 법을 촉한 것 때문에 그게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있다고 주저들은 거지 여러분 미국 가보셨어요? 있다고 듣긴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헤아렸어요 그럼 진짜 있는 겁니까? 그게 진짜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건 어떻게 있느냐 눈이 보이는 것을 연으로 해서 있다라는 험한 망상분별이 일어나고 거기서 보는 의식이 일어난다 안식이 일어난다 그게 18개예요 이건 서로 의존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이랬어요 눈이 있으므로 컵이 있어요 눈이 없으면 컵도 없습니다 눈이 없으면 컵도 없어요 이게 있다라는 근거는 보기 때문에 있다고 우리가 하는 험한한 분별의식을 만든 거예요 즉 마찬가지로 생각으로 의식하니까 의식의 대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눈 깊고 현명뜻 이걸 딱 닫아버리면 육군문들을 단속해라 닫아라 이러잖아요 눈을 닫으면 아무것도 없듯이 생각을 딱 막으면 어때요 생각을 막으면 생각의 대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어요 우주가 있어요 기억을 딱 일으키지 않으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뭐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눈 깊고 현명뜻으로 눈으로 봐서 분별하고 귀로 들어서 분별하고 코로 냄새 맡아 분별하고 입으로 맛봐 분별하고 감촉을 느끼면서 분별하고 생각하는 대상을 분별하고 그래서 분별한 의식 분별의식 그래서 만법 유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법 이 세상 모든 마음가지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을 전부 다 유식 오로지 식일 뿐이다 자기 분별일 뿐이다 자기가 분별해야만 있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우주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우주 있잖아요 지구라는 별 우리나라라는 나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나라 그 우주 자기 얘기만 있어요 나에게 연기된 우주예요 나에게 연기된 대한민국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 해외 조선처럼 아주 안 좋은 곳으로 연기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의식에서는 어떤 사람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워라는 대한민국이 그 사람에겐 연기되어 있어요 다른 세상이에요 대한민국을 다 만져봤습니까 늘 기억 속에서 취한 거일 뿐이에요 눈으로 일부를 코끼리 만지듯이 일부를 보고서 다 봤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눈만 딱 닫아도 뭐가 있습니까 부경화가 있어요 있다고 여기든 모든 것들이 진짜 있느냐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심한 말 같기도 하고 한데 이 사실을 잘 참고해보세요 내가 한 생각 헤아릴 때 이 우주가 동시에 여기서 생각 일어나요 내 분별 의식과 함께 눈앞에서 동시에 창조돼요 우주라는 것이 이 한 생각 딱 일어나지 않으면 우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있으니까 우주가 있고 18개가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우주를 만들었어요 삼라만상을 만들고 온 18개를 만들었어요 일체 모든 것은 온 18개예요 고작 실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가서 봤습니까 난 봤고 난 만져봤는데 하지만 나는 컵을 만져봤는데 하지만 이게 진짜 컵을 만진 걸까요 실제 일어난 경험은 뭐예요 눈을 감고 여기 대한 경험을 이렇게 느껴보세요 이 감각 있잖아요 이 감촉 이 알아차림 이거가 다거든요 사실은 실제 경험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경험을 속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삶의 실제 경험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직접적으로 접촉하면 그걸 윗바사나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래요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 맨 느낌으로 경험하면 분별을 싹 빼고 맨 느낌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면 지금 우리가 분별하던 이런 방식대로 세상이 있지 않아요 마치 갓난아기가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그 천진한 눈으로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있고 들리는 것도 다 있고 보이는 것도 다 있지만 그냥 통으로 하나인 것처럼 보이듯이 그건 눈앞이 전부예요 여기 대해서 다음에 조금 더 부전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닮아 혈맹론 할 부분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비록 진귀한 보물이 산처럼 쌓여 있고 일가 권속이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다 하더라도 눈을 뜨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 부분까지 했고요 이처럼 유의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음을 알아야 한다 유의법 함이 있는 법 또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험악하게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인연따라 생겼다가 반드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은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내가 보는 대상이잖아요 내가 보는 대상 보통 이걸 주객이라는 방편의 표현으로 써서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보이는 대상이죠 그런데 이 몸도 대상이란 말이죠 몸도 몸도 내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몸도 왔다 가는 걸 내가 목격하고 있죠 몸은 계속 왔다가 가죠 몸이라는 음식을 먹고 하는 걸 통해서 왔다가 가고 또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어느 순간 왔다가 왔을 때 내가 아 내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내가 목격하죠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느낌은 내가 아니죠 대상이죠 대상 느낌도 왔다가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가는 줄 알고 이것도 이제 대상일 뿐이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전부 다 그와 같단 말이죠 그처럼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 그것만이 이제 진짜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진짜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다 보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유의 조작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음도 나도 나와 세상 전부가 그와 같이 그래서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나도 따로 없고 세상도 따로 없고 전부 다 우리가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대상밖에 없어요 경계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서둘러 스승을 찾지 않는다면 헛되이 일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불성은 스스로에게 있으나 스승을 말미하지 않는다면 끝내 밝혀낼 수가 없다 스승을 말미암지 않는다면 끝내 밝혀낼 수가 없다 스승 없이 깨닫는 것은 매우 희유한 일이다 만약 만약 정말 참 이거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참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정말 스승을 찾는 일입니다 참 훌륭한 훌륭한 스승은 이 세상에 많다 작다 이게 뭐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른 스승은 내가 눈 뜨고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데 자신이 그 스승을 알아볼 안목을 갖추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만 갖추더라도 참 그 큰일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기가 바른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안목만 갖추면 그때부터는 그 스승 밑에서 그냥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옆에 있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곁에 그 곁이라는 게 요즘에는 옛날은 마이크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순수하게 입에서 나가는 소리 파장밖에 없었잖아요 법문을 들을래도 그러니까 그 말이 가 닿을 수 있는 제한된 공간 안에 같이 사는 것 승가를 이루고 같이 사는 것 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도에서 어떤 사문이라는 출가 제도 인도 고유의 그 출가 제도를 부처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부처님이 법을 서라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가야만 법문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시공이라는 게 시곡이라는 게 실제 있지 않아요 자기가 만든 환상이거든요 여러분이 부처님 바로 옆에서 부처님의 반문을 들으면서 법문을 듣더라도 내가 마음속에서 부처님이 부처인 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거나 법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다 아니면 저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귀한 줄 몰라서 그냥 그 앞에서 이렇게 꼬박꼬박 졸고 있다면 부처님이 분명히 법문을 서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와닿지 않겠죠 근데 저 미국에서 법을 서라고 있는 어떤 선지식이 법을 서라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어디서 산골짜기 한국의 산골짜기에서 그 법문을 듣고 있다 근데 너무나도 간절하게 너무나도 정말 그 선지식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찾는 심정으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식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다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내 옆에서 나에게 직접 설해주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듣고 있다 한다면 그는 전자의 부처님 옆에 있지만 졸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그 법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마음공부라 그냥 방편으로 설명할 때는 그냥 집에서 법문만 듣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이라도 와서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건 우리 방편의 중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집에서 들으면 집중을 잘 집중도 못할 뿐 아니라 간지러운 마음으로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켜놓고 그냥 내가 딴짓하기 쉽단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와서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러나 본래는 직접 와서 들으나 집에서 들으나 똑같죠 내 마음 자세에 따라서 집에서라도 내가 마음 자세를 정말 바르게 한다면 눈앞에서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꼭 옛날처럼 스승 바로 옆에 가서 출가를 해가지고 살아야지만 스승을 찾는 것이냐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바른 스승을 알아볼 안목을 갖춘 채 곳곳에 전세계 곳곳에 있는 스승을 내가 자기가 알아볼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이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죠 내가 지금 저 산골에서 저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인도에 있는 스승의 본문을 듣고 있다 그 스승의 본문이 스피커를 통해 나오고 있는 그게 눈앞이에요 그게 목전이에요 눈앞 눈앞에 항상 진실이 있어요 스승이 내 앞에 진짜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죠 딱 근원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눈앞은 언제나 딱 자기 눈앞만 있으니까 그래서 스승이 없는 시대에도 경전은 있었거든요 내려오니 경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스승 역할을 잘 못했죠 왜 그럴까요 경전을 경전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보는 거예요 자기 안목을 가지고 밖에 못 봐요 경전의 법이 드러나 있어도 진리가 딱 드러나 있어도 이거를 진리로서 못 받아들여요 내 견해로만 받아들여요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안목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전을 봐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이런 책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경전이 있단 말이야 이건 뭐 그냥 떠먹여서 주는 건데 그런 책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 사람이 똑같은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나에게 막 엄청난 놀라운 책이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는 책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별 볼일 없는 책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독각은 없어요 있긴 있지만 정말 희박한 인류 역사상 정말 희박한 확률이죠 그리고 소양에서 선지식들처럼 깨달았다 할지라도 혼자는 깨달음 이후가 익어갈 수 없어요 돈호 후 점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호 후 점수가 중요하거든요 물론 돈호 그 순간이 말로 하면 돈호 돈수에서 끝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점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혼자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선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했어요 평생토록 기도하고 수행하고 좌선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우리 백일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옛날에 백일기도 하면서 이걸 채워야지만 되는 줄 알았어요 하루라도 빵꾸나면 뭔가 부처님은 환히 알 건데 내가 이 백일기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찜찜하고 왜 그랬나 몰라요 하루 빵꾸난 게 뭔 문제라고 절을 하면 108배든 하루에 500배든 1000배든 이거 숫자 하나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았고 금강경 독성을 할 때 이게 정석인 정석은 딱 호기합장을 하고 장기합장을 하고 해야 되지 이거 엉덩이에 한번 내리면 왠지 찜찜하고 다리가 부러져도 딱 호기합장을 해야 될 것 같고 가부자를 어지간하면 근기 높은 제자는 다리가 아무리 아파도 다리를 바꾸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졸면은 또 안 될 것 같고 좌선을 오랫동안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고 오랫동안 딱 앉아서 꼿꼿하게 버티는 도반을 보면 막 부럽고 백일기도를 밥 먹듯이 하면서 막 정국 각지에 기도 영업도량을 찾아다니면서 1박 2일 수행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녔어요 옛날에 우리 불자들이 스님들도 그렇고 기도 잘 되는 도량이 딱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수천 명씩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그게 전부다 라고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도 공덕은 있겠죠 또 수행의 공덕은 있겠죠 그러나 그러나 깨닭 그것이 나를 완전히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잘못 밟는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염불하다가도 문득 깨달을 수 있죠 당연히 길을 걷다가도 깨달을 수 있는데 경행하다가도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독경하다가도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뭐든지 다 매 순간이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유의 조작의 방식 이 수행 방법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을 거다 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냥 무작정 수행만 하다가 10년은 금방 가죠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평생 그러다가 깨달음은 근처에도 못 가고 기도하다 수행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어땠습니까 바른 스승만 만났다 하면 임재수님이 그랬고 조주, 마주, 황벽이 그랬고 육조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른 스승을 그냥 만났을 뿐인데 그 바른 스승의 법문을 그냥 앉아서 옆에서 들었을 뿐인데 저절로 화두가 잡히고 저절로 내가 누군지 궁금해지고 저절로 스승이 딱 가리키는 직진심에 자기 마음을 꽃바로 가리켜 보이는 이것이 궁금하고 모르겠으면 스승이 막 아직도 모르겠냐 오늘은 좀 알겠느냐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모르면 이제 좀 쫓고도 주고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 혼내기도 하고 너는 그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막 혼돈 내고 하면서 공부를 옆에서 계속 가리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딴 거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초기 선불교에서는 좌선한다고 막 혼냈단 말이에요 또 그래도 이제 좌선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좌선의 전통이 또 있었으니까 그런 전통이 있다가 온 사람들은 이 선지식 회상에 와서도 좌선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수님인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자가 딱 좌선을 임재인 거 항벽인가 모르겠네 좌선을 딱 하고 있는데 항벽이 아마 임재가 누워서 졸고 있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데래 보니까 툭툭 치는 데래 자다가 스승을 보더니 다시 자요 그럼 항벽이 이렇게 내려가서 옆에 임재는 자고 있는데 그 옆에 도반스님 하나는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참선을 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임재수님이 그 스님을 참선하는 걸 뚝뚝 깨워가지고는 참선하는 스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야 저 임재는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임재를 가리키면서 저 임재는 저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너는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공부가 되겠느냐 너 이렇게 졸고 있는다고 이게 공부가 되겠느냐 하고 비꼈단 말이에요 앉아서 수행하는 것을 앉아서 수행하니 잘못된 게 아니죠 좋죠 그런데 낙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앉아서 좌선을 해도 좋고 연불해도 좋고 독경해도 좋고 길을 걸어도 좋고 다 공부가 되죠 도움이 돼요 모든 수행은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바른 낙처에 대한 어떤 안목 바른 스승 이게 있을 때에 이제 모든 방편이 도움이 되는 거지 그 바른 공부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의지함이 없고서 무조정 수행만 해다가는 시간만 낭비하기 쉽단 말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자들 스님들이 그래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평생 정진만 하다가 떠났어요 아무리 열심히 정진해도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난 스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죠 그런데 이게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이 깨달음이라는 게 얻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약간 깨달음이 그래서 시절 인연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냥 얻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즉 내가 깨달음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게 또 아니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영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공부인은 그냥 바른 스승을 봐서 바른 스승의 말을 말에 계속 나를 노출시키면 돼요 법에 자기를 노출시키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주자주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염하미수 이심전심으로 스승의 본문을 매일 오늘도 모르겠네 내일도 모르겠네 뭘 해도 듣다 보니 또 모르겠네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모르겠네 하다가 어느 날 이거였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공부가 꽉 막혔다가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꽉 막힌 게 단시간 동안 막 그냥 죽을 것처럼 꽉 막혀 있다가 툭 터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르겠다 그냥 알고 싶다 그런데 현실이 있으니까 현실을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그냥 늘 이 본문을 듣고 그냥 알고 싶어요 막 죽을 것처럼 답답하진 않고 그냥 흐부지기 그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맞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본문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쑥 알게 된단 말이에요 꽉 강렬하게 막 그냥 한 몇 주 한 달 막 밀어붙이다가 확 알게 되면 밀어붙인 그 인과가 있잖아 인과 밀어붙인 그 힘이 있으니까 딱 내려갈 때 쑥 내려가죠 강렬하게 알고 싶었으니까 알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답답할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쑥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냥 아 그냥 그냥 담담한 야 그냥 이쁜 이 공부가 제일 중요한 공부라는 건 분명해 그러면서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강렬히 밀어붙이고 이러는 건 모르겠고 그냥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가정 생활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계속 언젠간 되겠지 하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관심 없고 그냥 난 이게 왜 이게 나의 벌레니까 나의 진짜 내가 누군가를 내가 죽고 어디로 가는지를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니까 그냥 이거 언젠가는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공부한단 말이죠 그게 어찌 보면 조사선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손사스님 조사스님 제자들은 3년 6년 5년 10년 옆에서 그냥 버텼단 말이에요 그냥 스승의 법문 어떤 스님들은 법문을 자상하게 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스님들은 매일같이 그냥 10분이든 20분이든 법문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은 그냥 계속 소가랑은 알겠냐 모르겠으면 됐다 그 다음날 또 알겠냐 이런 분도 계셨고 그냥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밥에 오면 밥에 오는 거 먹어주고 인사하면 인사 받아주고 그걸 통해서 가르쳐 보인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그냥 버티는 거예요 스승에 대한 구도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스승 곁에서 그러다 보면 3년에도 깨닫고 5년에도 깨닫고 10년에도 깨닫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전등록이니 직진이 심체요절이니 무슨 온갖 선오록들의 벽암록이니 이런 선오록 같은 거에 보면 그 10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옆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계속 공부했던 건 안 나오죠 탁 오늘 확인했던 그날의 에피소드만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공안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그게 오래오래 10월을 보내서 그렇다 그래서 스승을 말미암으면 너무 쉽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절로 스승을 찾지 않는다면 헛되이 일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불성은 스스로에게 있으나 스승을 말미암지 않는다면 끝내 밝혀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스승 없이 깨닫는 것은 매우 희유한 일이다 너무 힘든 일이죠 스승 없이 깨닫는 것은 매우 희유한 일이다 그런데 에카르토 톨레처럼 스승 없이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아요 요즘에 스승 없이 깨닫는 일이 있는 경우는 어떨 때냐 괴로움이라는 스승이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괴로움 뭔지 모르게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막연한 괴로움과의 어떤 막 그냥 버팸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병원에서도 답이 없고 정신병원에서도 답이 없고 뭘 해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깍깍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긴 해야 되겠는데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확 막힌 채 그냥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는 이것만 그냥 사로잡혀 있다가 보면 문득 깨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한 마음 그게 발심이에요 그 발심의 마음이 있다 보면 불교 아니라도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서양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고 그게 사성제거든요 꼭 불교라는 이름이 있어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사성제 구조 그 구조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누구나 그걸 이름에서 사성제라고 이름 붙인 것 뿐이에요 괴로워서 괴로움에서 막 버티고 버티면서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는 마음 그게 뭐예요 고성제를 철실하게 자기가 괴로움이라는 걸 막 자각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지 하고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싶은데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발심 발 안역 따라 삼박삼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버티고 있다가 문득 괴로움에서 노연한단 말이죠 이게 사성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그러려면 필시 그렇게 깨어나려면 괴로움의 끝까지 가야 돼요 에카라 투톨레가 어릴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깊은 우울감, 괴로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막 허덕였듯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깊은 고통을 겪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겪고서 깨어나는 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지도 않은 고통을 내가 일부러 찾아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상적이라는 표현이 그렇고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스승의 법문을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만약 스스로 인연 따라 깨달아서 성인의 뜻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 이런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수승한 공부인일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인연 따라 깨달아서 성인의 뜻을 얻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 사람은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선지식을 찾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르투톨레라든지 다양한 서양의 선지식들 다 깨달음 이후에 선호록, 불교 경전 또는 무슨 바가바드 기타니 라마나 마하리지니, 마라지니 이런 다양한 선지식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공부 점검을 받았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보다 남다른 수승한 공부인 이런 사람들이 있죠 공부인이라는 게 잘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죠 괴로움이 크게 없는데 나는 괴로움이 크게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어릴 적부터 뭔지 모르게 영적 세계 깨달음, 뭔가 뭔가 이 현실, 이거 말고 뭔가가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막연한 궁금함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나도 모르게 무슨 라지니시니 온갖 영성서적을 뒤지고 찾고 뭔가 모르게 이런 삶 말고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뭔가를 구하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왜 이러는지도 몰라요 그건 그냥 성근인연인 거예요 쉽게 말해 자기가 자기의 어떤 기질이죠 기질, 공부 기질이 그렇게 있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죠 현상 세계의 방편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이를테면 전생부터 공부에 대한 인연이 있던 선근공덕이 있던 사람들 그럴 수도 있었겠죠 저도 불교가 뭔지도 정교에 관심조차 없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갑자기 갑자기 어떤 인연이 계기가 돼서 찾아간 절에서 그냥 막 꽂히기 시작했어요 불교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 자리가 불교에 꽂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는 특히나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막 절이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도 모르겠고 스님이 좋고 스님이 말씀이 좋고 모르겠어요 그냥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 그냥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내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를 보고 늘 그냥 늘 그랬어요 그냥 뭐 저 불교 야야야 불교 또 왔다 야 저 또 포교하라 또 포교하라 이러면서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불교 학생 회장할 때는 친구들을 우리 불교 학생 친구들을 우르르 끌고 가가지고 반밤마다 쉬는 시간마다 모여가지고 한 열 명이 들어가서 반밤마다 들어가서 막 홍보하면서 우리 불교 학생이 다 학교 동아리도 아니었어요 우리 절 동아리였는데 불교 학생이 가입할 사람 손착순으로 받는다 이러면서 막 홍보를 하고 또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도 막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더라고요 불교가 그리고 성적이 뚝 떨어졌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왠지도 몰라요 그냥 친구들 같이 가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싫다려면 혼자 절에 가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천배도 하고 오백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그냥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막 행복해지기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덜 꽂혔을 건데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도 갑자기 막 확 살아나고 부모님 빚도 갑자기 확 갚고 장남이 한 명이 정신을 사리니까 그런 데다가 제 어린 나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적이잖아요 성적 공부도 못하던 애가 제가 불교를 믿었을 뿐인데 갑자기 성적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일하시고 저희 불교 학생회가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스님께서 야 너 불교 학생회를 회장을 시킬 줄 테니까 내가 부회장 총무할 사람을 다른 학교에서 또 뽑아줄 테니까 저희가 이제 남자 학교였는데 고등학교 여고에서 뽑아줄 테니까 걔네들 부회장 총무 시켜가지고 네가 불교 학생회를 좀 만들어라 이러더라고요 좋습니다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불교 학생회 엄청 그렇게 만들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그냥 불교만 하면 너무너무 막 빠져가지고 모르겠어요 왠지 어찌 보면 그런 게 인연이 아닌가 싶어요 뭔가 이렇게 꼭 이런 활동 이런 것만이 아니더라도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일기장 아마 얼마 전에 버렸을 거예요 계속 가지고 다녔거든요 진짜 한 20년 가까이 가지고 다녔어요 그걸 가끔 한 번씩 열어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정말 남이 볼까봐 유치해서 버려버렸는데 고등학생 애가 뭘 안다고 그걸 읽어보면요 진짜 이 지가 뭔 도인인 것처럼 고등학생 일기장에 수행이 어쩌고 공부가 어떻고 내가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엄청 막 수준 높은 척 하면서 막 써놨어요 제가 지 수준을 아는데 지 고등학교 때 수준을 내가 아는데 지는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인 것처럼 막 써놓은 걸 보면서 유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우리 주변에 보면 어릴 때부터 왜 그런지 몰라요 자기가 왠지 모르게 이 마음 공부에 빠지고 뭐 무슨 그 당시 유행하던 무슨 뭐 크리슨 나무르트니 라지니시니 뭐 이런 막 그냥 심취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많지는 않아도 그리고 이 불교학생 애도 해보면 그냥 학생 애가 좋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처음 불교학과를 갔을 때 1학년 때 제 친구 불교학과 친구 중에 하나가 둘이 이제 술 한잔 하다가 와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는 이번 생을 넘기지 않을 거다 난 반드시 이번 생에 이 공부를 끝마칠 거다 진짜 어떻게까지 끝마칠 건데 이랬더니 부처 돼야지 이번 생에 끝내야지 그런 얘기를 대학교 1학년짜리가 너무나도 심각한 눈빛으로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을 하고 그래도 이 공부를 정말 어떻게든 해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깨닫는다는 거는 부처님이나 가능한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친구가 이번 생에 부처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뒤통수는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막연하게 깨달은다는 건 불가능하지 저렇게 열심히 하는 스님들도 못 깨닫는데 우리가 깨닫겠어라는 생각을 내가 왜 하고 살았지 그동안 그 친구 때문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불약가니까 그러겠지만 꽤 있었어요 몇몇 있었어요 지금은 그 친구도 지금은 출가를 해가지고 이걸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당시 이렇게 공부했던 도반들 중에 지금 이제 나름 유명한 스님들인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그때부터 어린 친구들이 야 정말 저렇게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나 신기했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듣기로 20년 전인가 옛날에 지리산에 보면 지리산 실상사에 무슨 그쪽을 기반으로 녹색 대학 같은 것도 있고 또 실상사 작은 학교 같은 것도 있고 중학생 자연 속에서 이렇게 마음 공부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이런 데도 있었고요 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녹색 대학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친환경 내지는 이 마음 공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대학교를 그렇게 만든 근데 이제 거기 면접을 하고 이런 데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을 뽑는 거잖아요 녹색 대학이지만 어쨌든 대학교잖아요 전국의 고3들이 이제 거기 지원을 한 거죠 근데 거기 온 친구들이 제가 언때 들었어요 들은 얘기가 야 이 대학교라고 해서 왔는데 거의 막 고등학생들인데 반 도인들 독특한 공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모여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유공부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다니까요 그런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이런 뭔가 공부인들이 있어요 뭔가 확 깨닫지 못했더라도 뭔가 공부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와서 들을라 하겠어요 자기도 알 수 없는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 아직 깨닫지 못한 이라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 근면하게 심서 배워야 하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정말 이게 제일 쉽게 깨닫는 방법이에요 선지식을 통해 깨닫는 것이 근면하게 그냥 근면하게 정진하는 거예요 정진 바람이 그냥 끝끝내 끝끝내 버티는 거예요 옛날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인도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막 큰 붐, 마음공부 명상이 붐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보면 명상단체인데 사기꾼들이 많았었거든요 처음에는 사기꾼이 아니지만 나중에 사기꾼이 된 경우도 있고 그 일화를 읽어보면요 야 저 도인이라 되면서 법을 가르친다 되면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나쁜 짓들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으면 아니다 싶으면 재빨리 뛰어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지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딱 이게 현실적으로 봐도 사기를 친다든지 돈을 많이 가져오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든지 묶어두려고 한다든지 나만 옳다 해가지고 여기만 여기 나가면 너 큰일 난다고 자꾸 묶어두라고 한다든지 우상화 시킨다든지 뭐 이게 가슴이 알아요 가슴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찜찜함이 있다니까요 약간 사기꾼 같은 이상한 단체는 그런데 본인이 워낙 깨달았다고 막 우기니까 그렇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서 안목을 먼저 갖추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그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시간 낭비한 줄 알았으면 재빨리 나오면 돼요 그건 또 시간 낭비도 아니에요 누구나 부처님도 육령 고행을 하셨듯이 수정주의도 가고 스승도 찾아가고 고행도 했듯이 정법에서 보면 거기도 다 외도죠 그런데 부처님도 그런 과정이 필요했듯이 누구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복 있는 사람은 대본에 선지식 바로 찾아가면 끝나겠죠 공부가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공부복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오랜 세월을 낭비하거나 너무 자기가 좀 피폐해질 만큼까지 이래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아 여기가 아니구나 싶으면 빨리 뛰쳐나오면 돼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제 그런 상담 해달라는 사람들 워낙 많아서 은근히 그런 곳에서 오랫동안 사로잡혀서 못 뛰쳐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 스스로 분명히 깨달았다면 배우지 않아도 되니 그는 어리석은 이와는 같지 않다 그러나 검고 흰 것을 분간하지도 못하면서 옳고 그른 것 이게 진짜 시커먼 악의 소굴인지 정말 밝은 지혜의 어떤 가르침이 있는 곳인지를 그런 것도 밝고 옳고 그른 정법과 사법도 구반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사댓말로 불법을 전하니가 있다면 그는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런 무리는 내린 빛처럼 설법을 잘하더라도 모두가 악마의 소리요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런 스승은 마왕이요 제자는 악마의 백성이 되니 이런 미혹한 사람은 그의 지휘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사의 바다에 헤매게 된다 정법과 사법을 분간하지 못하면 사댓말로 불법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거 불법이야 라고 불법을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욕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곳곳에 그런 곳들도 있어요 어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저렇게 정법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릴 수 있나? 정말 신기한 이런 곳들도 있어요 자기가 뭐 진짜 부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엄청난 돈을 요구하면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짜리 하는 49제가 벌써 몇 년 치가 줄 서 있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분 얘기도 들었었고 지방에 이 시골에 이렇게 큰 졸이 있기가 쉽지 않은데 싶은데 어마어마하게 큰 졸이 있기도 하는데도 있고 좀 독특한 이런 곳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잘못됐다는 데가 아니라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뭐 모호단체 같은 경우는 명상 해가지고 막 가르침을 보면 예를 들어 얼핏 그 교주라는 사람이 뭔가 옛날에 뭐 라즈니시니 무슨 뭐 이런 크리스나 이런 공부 엄청나 했던 사람 같아 근데 이제 본인이 완전 완전 부처라고 막 하면서 사람들을 막 부처 인가를 해주고 인가비 얼마씩 받고 그 이후에 사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얼마씩 돈 달라내고 그렇게 빠진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 물어본 사람들한테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은 사이비 같은데요 그 얘기 했다가 제가 욕 엄청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그 사람 PD스톱에서 조명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들 인가비 50만원 받고 부처 인가해주고 인가비 50만원 받고 그 사람들을 또 조직화해가지고 뒤에서 또 그 사람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그걸로 보니까 저 어디 딴 데 가서 막 그저 저거 하고 있더라고요 도박하고 있대 도박 그 돈 가지고 그리고 그 단체가 이제 저 발각이 나니까 또 문 닫고 또 그림만 바꿔가지고 또 다른 단체 또 교주 행세하고 있고 그런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불교 안에서도 불교 겉으로는 불교 얘기하는 것 같이 하지만 사이비 사퇴 이렇게 하는 데가 있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신적이 아니다 하는 그냥 보편적인 일반 절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과한 과하게 사퇴 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데가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절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다면 이런 무리는 내리는 빛처럼 설법을 잘 하더라도 모두가 악마의 소리다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런 사람을 따르는 것은 마왕을 따르는 악마의 백성과 같다 하는 것이죠 만약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부처라고 일컫는다면 이런 중생은 큰 죄인이니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악마의 세계로 떨어지게 한다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부처라고 일컫는다 자기 깨달았다 하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자기가 뭐 깨달은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건 진짜 사이비인지는 이제 알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척하면서 자기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뭔가가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겠지 뭔가가 우리와 다른 깨달음이 진짜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좀 삿된 얘기를 해도 뭔가 우리는 모르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저 깨달은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하면서 본인이 깨달았다고 하니까 일단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진짜 깨달은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게 분명해요 자기가 깨달았다는 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담담하게 깨달았다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뭔가 우상화하고 그림을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는 깨달은 자니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이런 상을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 사람이면 깨달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요 어찌 보면 뭐 모르겠어요 또 그런데 또 그 사람의 기질상 기질상 약간 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사람은 다 다르니까 깨달아도 그 사람의 속성은 또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뭐 좀 카리스마 있고 이럴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냥 그런 정도의 법에 대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냥 이걸로 자기의 깨달은 티를 내면서 너희들과 나와는 다르다라는 자꾸 차별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여간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면 아 이거는 깨달은 건 거리 먼 게 분명해요 왜 제가 만난 많은 공부인들 많은 정말 공부 많이 한 스승들 그런 분들은 우리와 똑같아요 오히려 너무 똑같아요 상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깨달았다 나는 도인이다 나는 잘났다 너희들 나보다 못났다 이런 상이 없어요 더배 안목이 확실하면서도 그런 게 없어져요 왜 정말 똑같으니까 아 이거는 진짜 깨달음을 이렇게까지 뭔 깨달음이라고 그냥 이 깨달음 공부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다 깨달았으니까 다 깨달아서 다 부처를 쓰고 있으니까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가 진짜 백지장 차이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티낼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한테만 있어야 티를 내죠 이거 깨달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포장하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물론 또 불교 경전에서처럼 장업문이라고 해서 또 포장하는 방편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럴 수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왜 사람에 따라 바른 안목을 갖추고도 그런 장업문을 또 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경전도 그렇잖아요 장업문 포장하잖아요 집어문 광고도 하고 포장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영 필요가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경전도 다 장업문이거든요 이게 단청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법의 자리에서는 그런데 절에 오면 화려한 단청도 화려하게 하고 무슨 사천왕도 갖다 모셔놓고 아주 다양한 장업문들이 절에 있단 말이에요 절 사철문화에는 그건 상징이거든요 그게 진짜 뭔가가 담겨있는 게 아니에요 장업만 법의 아름다움을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왜 중생들의 눈높이 맞춰야 되니까 그런 차원 정도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법과 사고법을 구분하기가 이게 진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짓을 하나를 우리가 깨뜨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해선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오히려 자신이 공부가 바르게 돼 있지 않고선 바른 공부인을 바라볼 안목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배책자 한 장 차이에 정법과 사법 간의 차이를 구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사기꾼 PD첩에 나왔다는 그 사기꾼이 쓴 책 글 저도 사서 봤거든요 와 이건 뭐 진짜 진짜 도인 같아요 글만 봐서는 도인 같아요 그리고 뭐 교육에 유명한 큰 스님들이 그 사람의 책을 막 인용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책만 보면 안목은 도인 같단 말이에요 근데 사댄 짓을 하고 그렇게 사댄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내리는 빛처럼 설법을 잘 하더라도 글을 잘 쓰더라도 말하는 것은 정법 같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 속에도 있어요 거토로 봐서는 진짜 같아요 똑같은 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게 다 똑같던데요?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끗 차이로 그게 아닌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런데 가더라도 그게 어떤 부처님이 육령 고행하듯이 여기저기 좀 헤매다가 정법을 가듯이 우리들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단체가 무조건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도 나름의 또 역할이 있고 나름의 또 도움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시간을 보냈더라도 자기를 막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단체에 우리가 과도하게 미워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지 너무 삿대게 한다면 그러나 삿대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속에서 나름 배울 건 배우고 아니다 싶으면 또 떠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마스님은 이렇게 유하게 얘기 안 하셨어요 강력하게 그런 놈들은 마왕이고 악마의 백성이다 그 미혹한 사람은 그의 지위에 따라서 마왕의 지위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살받아 헤매게 되니까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달마스님은 낙거롭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스승도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부처라고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읽거르면 이런 중생은 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악마의 세계로 떨어지게 한다 만약 견성하지 못하면 12부경을 모두 설법한다고 해도 다 악마의 말이다 악마의 권속이지 부처의 제자는 아니다 좀 심하죠 그죠? 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달마스님이 한 말이잖아요 견성하지 못했으면 12부경 즉 모든 경전을 술술술술 잘 설법한다고 해도 악마의 말이래요 그럼 뭐 이렇게 악마의 말이라고 할 것까지야 솔직히 있겠어요 깨닫지 못한 스님들도 법문을 설하는 분들 많죠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자신의 공부 안목을 가지고 큰 중생들을 구제하고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공부하고 교화하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달마스님의 말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그걸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선사스님들은 그냥 막 세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이래저래 왜 달마스님은 이런 말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딱 공부 근기 있는 딱 공부인 소수 정의 공부인들 그런 공부인 내 제자로 오겠다 받아주십시오 달마해가처럼 눈 속에서 몇 날 며칠이고 법을 구합니다 하고 눈 맞으면서 몸이 열더라도 팔을 잘라서라도 나는 법을 구합니다 하는 이런 그냥 높은 근기의 공부인들에게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하는 본문이니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했겠죠 달마스님도 저처럼 이렇게 대중에게 얘기했었다면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예를 들어 제 제자가 만약에 있다면 제 상자가 왔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명확하게 얘기했겠죠 근데 뭐 이렇게 대중 쪽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뭐 왜냐하면 이게 눈치 보거나 이래서가 아니에요 대중도를 구제하는 데는 소수 엘리트를 구제하는 데는 칼 같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대중을 구제하는 데는 대중에게 모두를 구제할 수 있는 유한 방편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게 이제 선사스님들과 부처님이 다른 점이에요 선사스님들은 강렬하게 파사 현장 삿댄걸 강렬하게 깔아뭉개고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옳은 것조차 깼어요 선사스님들은 우리가 막 강호 이런 말 하잖아요 이쪽 저쪽에 가장 유명한 큰 스님들 누구지 석두아 누구예요 가장 큰 스님들 청원 행사니 이런 가장 어른 스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 안 했단 말이에요 깼단 말이에요 이 스승이 저 스승을 딱 깬단 말이에요 그건 그 스승을 깨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승의 방편에 칠 수 있는 것을 내가 깨뜨려주는 거예요 말이란 피씨 방편일 수밖에 없으니까 마조의 법문을 대매 법상은 법상스님은 마조스님이 즉심즉불이다 이랬는데 그래서 법상스님도 가서 즉심즉불이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는 스님 마조스님 요즘에는 즉심즉불 안 합니다 요즘은 비심비불 합니다 그때는 마조가 그 노장이 미쳤나 그 노장은 계속 비심비불 하라래라 나는 즉심즉불이다 그게 마조스님을 깐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선의 스승들끼리로 깨뜨린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 칼날 같은 거예요 선의 조사스님들의 방편은 이런 측면이 공부인들에게는 필요해요 그러나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은 공부인들만 알아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제자들 스님들과 함께 탁발라가서 들어와서 공양하고는 스님들에게 법문을 했어요 그때는 좀 강하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오후에 제가자들을 위한 법문을 항상 하셨고 부처님은 항상 높고 낮은 모든 근기의 일체중생에게 다 법문을 설했어요 그러니까 법문을 설한 방식도 설해주셨어요 아주 낮은 근기의 중생들에게는 쉬운 얘기해야 된다 시론, 개론, 생천론 이거 해야 된다 보시에 대한 법문하고 개율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착한 일이고 이건 나쁜 일이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착한 일이고 나쁜 일인지 이런 것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인과적인 법문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쉬운 단계의 법문에서는 모든 게 허용이 됐어요 방편에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대한 스승인 거죠 일체 중생을 모두를 구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적인 법문을 할 때는 부처님과도 같은 무한한 어떤 자비 방편의 측면이 응병 여약의 측면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사스님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공부할 사람들만 와라 근기 안 되면 행자를 한 6년 한 달이잖아요 스승 밑에 제자로 한 1년 2년 3년 버티는 사람들만 야 너는 공부 배울 준비가 됐구나 준비된 사람만 딱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딱 아주 날카롭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에만 무조건 또 살아잡힐 필요도 뭐 굳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하죠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견성하지 못하면 12분경을 모두 설법한다 해도 다 악마의 말이요 악마의 권속이지 부처의 제자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사스님들의 측면을 이렇게 말한 측면이 있다 이렇듯 검고 흰 것도 분간할 줄 모르는데 무엇에 의지해 생사를 면하겠느냐 만약 견성하면 부처요 견성하지 못하면 중생이다 그러나 중생의 성품을 떠나서 따로 얻을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중생의 성품을 떠나서 따로 얻을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말하듯이 중생의 성품을 떠나서 따로 얻을 부처의 성품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중생의 속성을 쓰고 있잖아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신구의 삼업을 짓고 있고 탐진체 삼독을 가지고 탐진체 삼독으로 신구의 삼업을 지으면서 유의의 행을 업을 짓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탠말도 하고 욕설도 할 수 있고요 사탠업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뭐가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바다가 곧 파도이듯이 파도는 이런 파도도 있고 저런 파도도 있고 다양한 파도가 있어요 우리가 분별해서 보면 아름다운 파도도 있고 별 볼일 없는 파도도 있고 좋은 파도도 있고 나쁜 파도도 있어요 파도가 사람을 집어삼켜서 사람을 익사하게 만들었다 하면 그 파도 나쁜 파도잖아요 사람의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파도 있고 나쁜 파도도 있고 선악이 있단 말이에요 중생세간에는 파도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바다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바다예요 모든 파도가 그대로 바다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부처의 작용이에요 모든 파도가 그대로 부처이듯이 우리의 모든 신구의 삼업이 그대로 부처의 행위예요 부처를 써서 중생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을 행하는 것도 부처의 부처 성품을 가지고 그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도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착한 사람만 부처가 아니라 악한 사람도 부처예요 이게 불교에서의 불교라는 가르침의 놀라운 점이에요 다른 가르침은 선악이 딱 나뉘어서 선은 좋은 거 악은 나쁜 거잖아요 악은 지옥 가야 되고 선은 천당 가야 되잖아요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나쁜 놈도 부처예요 착한 놈만 부처가 아니라 악인도 부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백 명을 넘게 죽인 안굴림아라도 구제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삿댄 짓을 한 천하에 죽일 놈도 부처님에게서는 다 구제가 됐단 말이에요 참회를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참회되지 않는 죄는 없어요 부처님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정말 다행스럽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행스럽죠 내가 나쁜 잘못을 저질러서 옛날에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나는 죽을 죄인 줄 알아서 나는 죽고 나서 지옥 갈 거야 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 참회하면 그냥 가볍게 끝나는 것이구나 나보다 더 한 90, 100명을 죽인 안굴림아라도 부처님이 직접 찾아가서 구제해줬구나 아랑가를 증득했구나 선도 악도 파도에 불과한 거예요 한바당 꿈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이게 중생세간에 우리 현실에서도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출세간의 법을 얘기할 때는 현실의 법과는 다른 거예요 현실의 법에서는 인과응보가 철저하게 적용이 돼요 나쁜 짓 하면 나쁜 과보를 받아야죠 나쁜 놈은 법의 입장에서 보면 선악이 다르지 않아요 푸틴이나 히틀러조차 부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법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푸틴이나 히틀러를 존경하겠어요? 저도 저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군에 오래 있었기도 했고 또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기도 했었다 보니까 정말 전쟁의 참상 전쟁의 그 아픔 그 어리석음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전 세계 사람들 어떻게든 이 전쟁을 막고자 막 노력하는 성금을 보내고 또 뭐 어디에서는 오히려 러시아 쪽을 이렇게 막 해킹해가지고 사이버전을 막 사람들이 막 치르고 있다고도 하고 뭔가 누군가가 이 전쟁을 어떻게든 전쟁은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떠나서 이런 것을 막아보자 하는 이런 마음을 이런 뉴스를 볼 때 그냥 막 그냥 그 순간 거기 확 막 눈물이 나요 감동스럽고 어떻게든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하고 현실에서는 좋은 걸 보면 다 감동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감동한단 말이에요 영화 한 편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행복한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감사하고 나쁜 놈을 보면 분노하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근원에서 이 법의 자리에서는 그 악인조차 구제해야 될 대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푸틴을 구제해줘야 되나 참 구제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나쁜 놈이니까 지옥 보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지옥 보내봐야 거기가 이 한바탕의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마음 위에 지옥도 있고 천상도 있어요 다 같은 한바탕이에요 한바탕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이니까 저녁 지옥 보내야지 해도 내 마음속이에요 그럼 그 놈을 지옥 보내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봐야 내 마음속인데 그러니까 그를 구제해줘야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가 나거든요 그를 깨끗하게 하는 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응징하는 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응징해봐야 그 놈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게 이 공부거든요 선악을 나눠놓고 나쁜 놈은 지옥 보내고 그럼 내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지옥이 여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무슨 유대인들은 그 무슨 이상한 과학 학문에 꽂혀가지고요 이게 무슨 유전자라는 게 진짜 있다고 믿은 거예요 어리석게도 우열 유전자가 있고 열등한 유전자가 실질적으로 있다고 믿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들도 보면 자기네들 종족끼리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이 지구를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지? 아 열성 유전자들은 다 제거하면 되겠구나 나쁜 유전자는 제거하면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진짜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학살을 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열성 유전자는 학살을 하면 끝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히틀러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50보 100보 차이가 있어 그렇지 어떤 거냐면 나쁜 놈들은 나쁜 짓하고 나쁜 놈들은 구제할 필요도 없어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도록 해야 되거나 아니면 평생 어떻게 불구가 돼도 괜찮고 이러면서 어디다 갖다 쳐넣기만 하면 돼 사회에 아예 나오질 못하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그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국가 돈을 써가지고 그들 교화하는 활동을 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둘로 나눠놓으니까 잘 사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끼리만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화도 그런 영화 많잖아요 잘난 사람들끼리의 어떤 아름다운 세상을 하고 못난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나쁜 세계 속에 쳐넣는 그게 어리석은 둘로 나누는 분별심이에요 어리석은 분별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도 내 마음속에 있고 나쁜 놈들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 위에 파도듯이 지옥도 내 마음 이 우주 전체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백년도 안 된 인생 살다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내 마음이 이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하단 말이에요 이 바다와 같은 한 마음이라서 내 마음 위에 지옥도 생겼다 사라지고 천상도 생겼다 사라지고 우주, 별, 은하계 나쁜 놈들, 착한 사람들 다 내 마음속에 있어요 히틀러도 내 마음속에 있고 푸틴도 내 마음속에 한 자락이에요 내 마음속에 삿된 생각 그게 바로 푸틴이고 히틀러예요 그러니 그들을 응징하면 끝난다 죽이면 끝난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도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부처님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99명을 죽인 나쁜 놈을 세상 사람들의 현실세계의 진리로 보면 현실세계의 법으로 보면 부처님은 나쁜 놈이죠 99명을 죽인 범죄자는 죽이든지 사형선고를 내리든지 해야지 그거를 들다가 깨닫게 만들면 돼요? 나쁜 놈이죠? 우리 현실로 봤을 때는 현실의 법으로 봤을 때는 근데 출세관의 진짜 법으로 봤을 때는 그도 구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굴리 마라는 자기가 한 악업이 있으니까 스님이 돼서 아람가를 증득했어도 탁발 나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맨날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오고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하고 그랬어요 왜? 현실의 인강보는 분명한 거예요 그건 현실의 인강보가 해결해 줄 문제니까 내가 막 분노하고 응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한한 자비심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없이 그게 이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외도라고 해서 무조건 욕만 할 필요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외도를 구제해 줘야 돼요 외도 짓을 하는 사람이 측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먼저 구제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구제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 어쨌든 자기가 삿된 쪽으로 마음이 돌렸어도 이 공부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 한 기틀만 돌려주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중생의 성품을 떠나 따로 얻을 부처 성품이 없어요 중생의 성품, 즉 나쁜 짓 하는 그놈들 있잖아요 얼마나 중생이면 나쁜 짓을 하겠어요 나쁜 짓 하는 그놈이 지금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어리석어서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자기 애고 아상을 믿으니까 나 위주의 생각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불쌍한 어리석음이에요 측은한 거죠 나쁜 놈들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측은한 사람들이에요 삿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짓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자기인 줄 착각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남인 줄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는 게 나를 괴롭히는 건 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이 우리 생각에는 탐심이 일으킨 사람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이 삼독 맞지 진심이 화내고 썩내고 사람 괴롭히는 사람 나쁜 놈 맞지 싶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쁜 삼독 중에 제일 나쁜 게 치심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진치 삼독이 제일 우리들의 독이다 이러니까 탐심과 진심은 이해가 되는데 탐내는 놈 나쁜 놈이죠 화내는 놈 나쁜 놈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만이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리석으니까 자기 그 누구도 자기를 죽이고 싶지 않거든요 모르니까 남들을 죽이는 걸 통해 또 다른 나인 남들을 죽이는 거예요 남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의 돈을 빼앗는 거예요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지 모르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이 불의법을 모르니까 어리석음이 전부 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법의 진실을 깨달으면 인류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류가 다 함께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공부예요 이건 진짜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공부와 완전히 다른 공부예요 일체를 구제하는 공부죠 이처럼 중생의 성품을 떠나서 따로 얻을 부처 성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내고 있는 크게 부처 성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부처 성품을 써가지고 지금 자기는 화내는데 쓰고 있는 거예요 부처 성품을 써가지고 자기가 지금 욕심을 자기 욕심 챙기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또한 부처 성품을 써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하는 거, 숨 한번 쉬는 거, 밥 하나 먹는 거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이게 다 부처 성품을 써서 지금 여러분 이 손이 죽고 나면 이거 시체잖아요 얘하고 이 몸통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얘도 지수화풍이 모인 거고 이것도 지수화풍이 모인 거잖아요 똑같은 진료예요 지수화풍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얘는 지 혼자 못 움직여요 얘는 지 혼자 이렇게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몸도 내가 아닌데 누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눈이 본다고 하지만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보는 게 없으면 보는 그래서 견성이라고 할 때 견이고 성이다 그랬어요 성품? 성품 뭐가 성품? 견성 보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보는 게 성품이란 말이에요 견이고 성이다 보는 게 누가 보는 거예요? 이게 성품이 보는 거예요 말로 하면 이래요 말로 하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지만 이 선명하게 말하는 게 지저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말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눈이 본다고 하지만 꿈속에 잠자면서 눈을 감고 자고 있는데도 보잖아요 꿈의 스토리를 다 보잖아요 눈동자가 보고 있나요 그게?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귀가 듣는 거면 무조건 모든 소리를 평등하게 다 들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운동장에서 애들이 떠들고 있어도 자기 아들이 목소리만 들려요 눈에 띄고 우리의 근원적인 성품 움직이게 하고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생각 일어날 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놈이 자기 진짜 성품이란 말이죠 생각 속에 생각이라는 중생의 성품 그 속에 부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생각의 모양을 따라가면 그거는 그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의 내용물을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한 끗이 다른단 말이에요 한 끗이 생각의 내용물이 내가 아니라 생각하는 그 바탕이 나란 말이에요 생각하게 하는 그 바탕 그게 자기란 말이에요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할 때 벌써 부처가 드러나고 생각이라는 분별이라는 중생의 성품 속에 부처 성품이 그대로 깔려 있어요 파도가고 바다이듯이 내가 샀던 생각을 일으킬 때든 좋은 생각을 일으킬 때든 그 생각의 내용물은 좋거나 나쁜데 이 올라온다는 이 생각 올라오고 있다는 이 생각 이게 바로 부처 성품이에요 부처 성품에는 평등해서 좋거나 나쁜 생각이 없어요 그건 분별을 따라가니까 좋거나 나쁜 생각이지 이렇게는 이게 바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게 바로 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게 바로 법이다 죽비를 치면서 이게 바로 법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중생의 모든 행위가 작용이 그대로 전체 작용 그대로 법의 작용이에요 여러분이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일체 모든 행동이 모든 작용이 전부 다 부처 작용이에요 그거 어떻게 검증돼요 여기 말한 것처럼 중생의 성품을 떠나 따로 얻을 부처 성품이 없다고 하는 말처럼 내가 중생의 성품을 써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느끼고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부처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깨끗한 바탕이 없으면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스케치북이 없으면 그림 그릴 수 없듯이 이 부처의 성품이 없으면 중생의 성품 가지고 생각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행동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 바탕 배경에 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바탕이 있어야 그래야 왔다 가는 게 그 위에서 왔다 갈 수 있어요 왔다 가는 거 뭘 어디서 왔다 갈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간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 위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구도 왔다 가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지구랑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먼지 티끌 하나 하고 왔다 가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 왔다 가는 바탕 지구에 언제 평탄 천 개가 떨어져서 지구가 가루가 돼도 이 바탕은 끄떡없어요 이 본 마음은 중생의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이다 성품밖에 부처가 없으니 부처가 바로 이 성품이다 성품밖에 부처가 따로 없어요 이 성품이 바로 부처지 그러므로 이 성품을 떠나서는 부처가 될 수 없고 부처를 떠나서는 성품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성품을 떠나서 부처가 될 수 없고 부처를 떠나서 이 성품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바로 부처다 묻는다 만약 견성하지 못했더라도 연불하고 경읽고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고 정진하며 널리 복을 닫고 이로운 일을 한다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답한다 될 수 없다 다시 묻는다 어찌하여 안됩니까? 답한다 작은 것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면 이는 유의법이오 인과법이어서 과보를 받는 것이니 이는 곧 윤회하는 법이라서 생사를 면치 못하는데 언제 부처를 이루겠는가 했어요? 그거 세죠? 선사스님들의 말은 만약 견성하지 못했더라도 우리잖아요 우리 우리 일반 중생들 우리 불자들이잖아요 우리 불자들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견성하지 못했지만 연불하고 경읽고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정진하고 널리 복을 짓고 이로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될 수 없다 단칼에 될 수 없다 왜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건 이제 법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법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방편으로 보면 도움이 돼요 방편으로 보면 그런데 법의 입장에서 보면 도움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자체를 쓸어버리고 저 말을 하고 저 말을 자체를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뺏는단 말이에요 어떨 땐 이 말을 하고 어떨 땐 이 말을 하고 어떨 땐 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을 싹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이거 아니야 했다가 그런 아닌 것도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법은 이렇게 설여야 돼요 이게 바로 중도를 설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를 설하는 것은 중생들의 분별지로는 틀렸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왜? 분별지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분별지에서는 맞는 거 아니면 틀린 거고 옳은 거 아니면 그런 거고 큰 거 아니면 작은 거고 정법 아니면 사법이잖아요 선 아니면 악이잖아요 둘로 딱 나뉘는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만 분별지에서는 명쾌하잖아요 근데 선은 악을 기반으로 해서 선일 수 있어요 악이 없이 어떻게 선일 수가 있어요 선과 악은 둘이 아니에요 서로를 의존해서만 선악일 수 있으니까 선이 없으면 악이 없고 악이 없으면 선이 없어요 선과 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의의 관계예요 선이 곧 악이고 악이 곧 선이에요 나쁜 놈이고 좋은 놈이에요 법에서는 이 중도 안목에서는 근데 이거는 분별심이 펼쳐내는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법문을 일반 사람들은 못 듣는 거예요 왜? 분별심은 뭘 원해요? 뭔가 한 가지 옳은 거 하나를 둘 중에 옳은 거 하나를 딱 정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가려면 이 하나로 가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방법을 딱 가르쳐줘야 시원하죠 그럼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 나 해보겠습니다 할 마음이 난단 말이에요 너가 아무리 힘들어도 좌선 천 시간 하면 깨닫는다 심무장고 대단하니 심만독하면 깨닫는다 뭐 이런 뭔가 명확한 길이 있으면 우리는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방법이 꼭 길이 있으니까 근데 이 공부는 이 얘기를 했다가 그것도 아니다 저 얘기를 했다가 그것도 아니다 이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어디에도 내가 딱 우리를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주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도록 이끈단 말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도록 어디도 머물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법문은 바른 직진심의 법문은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아는 게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는 걸 다 빼앗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통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가 그래서 분별이 확 막혀야 돼요 분별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견성하지 못했더라도 연불하고 경읽고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고 정진하고 복짓고 이런 일을 하면 이거 한다고 부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말했듯이 될 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부처되는 건 아닌데 어떤 공덕이 있느냐 연불을 하면 연불의 공덕이 있겠죠 뭔가 삼매를 얻거나 이럴 수 있겠죠 마음이 고유해질 수 있겠죠 부처님을 그리워하니까 연불이 무조건 나쁘지 않거든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보살님 같으면 연불을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뭔가 이렇게 딱 중심이 안 서 있어서 부처님의 가피 같은 자기가 부처라고 해도 믿지를 못해요 자기가 부처라고 해서 자기를 믿어야 되는데 이걸 못 믿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을 무대 했어요 이러면 믿어요 아직 근기가 자기 부처를 믿으라고 하면 이건 못 받아들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다 이러면 믿는다니까요 신심을 내서 그럼 부처님을 연불을 하면 부처님의 신명한 가피가 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얘기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일시적으로 너무 힘들 때는 그런 얘기를 해줘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서 부처님 명호를 왜 외우겠느냐 내가 바로 본래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 명호를 외면 내 안에 있는 부처가 이 법신 부처님을 알아보게 된다 그 부처가 부처를 간절히 그리워하니까 그게 연불이다 그러니까 연불을 하게 되면 내가 이 법신 부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런 식의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 혼자서 자존감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 부처님 연불을 하는 걸 통해 부처님을 염하는 걸 통해서 아 부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자존감, 든든함 부처님의 가피에 대한 어떤 든든함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연불을 하시라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아주 효과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딱 자기 중심이 잡히고 나면 이제는 연불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다시 빼앗아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는 데까지는 이런 방편들이 도움될 수 있어요 연불도 도움되고 독경도 도움되고 좌선도 도움되고 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어느 정도 가는 데까지는 화성의 비율 아래서 부처 자리까지 가는 데에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저까지는 못 가지만 이 방편 가지고 이 중간에 화성 있는 데까지 중간 지점에 있는 여기까지 근기를 높이는 데까지는 이 공부들이 도움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화성의 비유예요 모든 방편들은 그러니까 저기 부처는 데까지는 가려면 이거 가지고는 불가능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는 진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생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경전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져요 보시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아요 복이 찌질이도 없는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이 공부하기 좋겠죠 스승복 있는 사람이 공부하기 좋듯이 도반복 있는 사람이 공부하기 좋듯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공부할 마음을 못 내잖아요 너무나 괴로운 사람은 공부할 마음을 못 내잖아요 복을 많이 짓고 보시 많이 한 사람은 삶이 윤택하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수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죠 또 괴로운을 잘 지키면 착하잖아요 나쁜 짓을 안 하니까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은 마음에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찜찜해가지고 이 죄의식 때문에 부처님이 나를 구제해 주겠어? 이 죄의식 때문에 공부 못해요 이게 방해가 되어서 근데 나쁜 짓을 안 해서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 즉 괴로운을 청정하게 잘 지키는 사람은 마음에 거리끼는 게 없으니까 공부하기가 훨씬 빨라요 그런 측면에서 괴로운을 지키려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어쨌든 정진한단 말이에요 복을 닫고 이런 일을 하는 건 현상 세계에서 도움이 돼요 또 화성의 위해처럼 어느 정도까지 부처 자리까지 가는 데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는 데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느 정도까지 도움되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딱 공부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화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처 깨닫는 거 필요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법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거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답한다 될 수 없다 그거 가지고 깨달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근기 봐서 설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중생들에게는 이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필요 없어요 이게 그러나 또 완전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필요 없는 입장입니까? 필요한 입장입니까? 몰라요 내가 섣부르게 아상을 가지고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행막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연불해야 되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일부러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오늘 절에 갔는데 연불하고 있다 그럼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마음을 관하면서 연불하면 된단 말이에요 경전도 보고 보시도 하고 계율도 지키고 정진하고 복을 짓고 이런 일을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현실적인 계율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지킬 만큼 지켜야 돼요 그러나 막 계율을 절대 시해가지고 절대 진리라고 집착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저도 안 그래요 저도 저도 사실은 기존 불교계 안에 있는 이 틀 이거 싫어가지고 내가 나는 그냥 정단 없이 살겠다 하고 나온 것도 있어요 부처님은 주는 대로 먹었잖아요 쉽게 말해 부처님 제자들은 다 주는 대로 먹었어요 제자들이 주는 걸 받아 먹었어요 오신 채 못 빼고 못 빼고 못 빼라 안 했단 말이에요 고기 빼고 무슨 마늘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우리 절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스님이 저 혼자밖에 없어서 공양주호 사람도 없고 그 신도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혹은 저리 와서 하니까 그분들한테 그냥 봉사로 와서 이렇게 반찬 어쩌다 한 번씩 반찬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사찰 음식으로 하세요 못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사찰 음식으로 배워가지고 하십시오 다 떨어져 나가게요 그냥 그분들 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 해주신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얻어먹는 사람이 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빼라 저거 빼라 그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주는 대로 먹는 게 맞는 거지 그럼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법에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처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은 그러고 사셨으니까 그런데 기존 불교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또 틀린 건 아니고 그 여건이 되는 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저도 그런 여건이 되는 절에서는 그러고 살았죠 그런데 뭐 제가 잘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만이 옳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다 지키지 못해요 개차법을 잘해요 열 건 열 줄 알고 다 될 건 다 될 줄 알아요 그런다고 해서 함부로 막행막식하고 살지도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살 수 있는 만큼 양심의 거리낌 없는 개행을 하고 살아요 그게 겉에 드러나는 계율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스님들 계율에는 노래도 듣지 말라 그러거든요 노래 듣지 말라 그래요 저는 노래도 좋아해요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해요 네 공부만 하다 어떻게 공부만 해요 삶이 공부인데 한 번씩 이렇게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면서 산길을 걷고 바닷길을 걷고 운전을 하고 할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그 음악을 탁 틀고 있으면요 뭐랄까 감성이 촉촉해져요 즐거워요 그런 이 지구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이 즐거움 그래서 이 개행을 지킨다 그럼 이거 뭐 반드시 지킨다라는 걸 묶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 지켜야 될 땐 지켜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답한다 어찌해서 안됩니까 했더니 답해요 작은 것이라도 얻을 법이 있으면 이는 유의법이어서 인과법이어서 과부를 받는 것이니 이는 곧 윤회하는 법이라서 생사를 면치 못하는데 언제 부처를 이루겠냐 즉 작은 것이라도 얻을 법이 있으면 여러분이 보세요 연불에서 연불자 극당왕생 간경자 해안 통투 이런단 말이에요 즉 연불하면 극당왕생 하는 걸 얻으려고 연불하는 거 아니에요 간경자 해안 통투 간경을 하는 걸 통해서 해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는 지금 불국토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연불이라는 원인을 인을 쌓아서 극당왕생이라는 얻을 법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여기 아닌 저기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해안이 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쪽 지금 해안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고시해가지고 복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복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현실에서는 맞아요 지금 복이 없죠 지금 여기가 극락이 아니죠 지금 여기 해안이 없죠 그런데 법의 자리에서 보면 진심으로 여기가 극락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해안을 갖추고 있어요 부처를 쓰고 있어요 늘 지혜가 자기에게 지혜가 있어요 자성삼보라고 하듯이 자기에게 법이 그대로 있어요 보시해야지만 보시의 공덕을 받는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복은 작은 복이에요 유의조작하는 복이잖아요 진짜 복은 무량 대복이에요 복을 지을 필요 없이 본래 갖춰진 복 여러분에게 100% 고족도 있어요 정말로 말하려면 긴 길어서는 못하는데 여러분 전부 다가 개별적으로 다 복을 갖추고 있어요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 999의 복이 갖춰져 있는데 1인 것처럼 보이는 자기 분별망상이 거의 100의 복이 주어져 있는데 분별망상이 복이 없다라는 상을 만들어내놓고서는 상으로 만든 자기가 만든 허망한 복을 추구하니까 자기가 복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량 대복이 이미 갖춰져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을 누리고 있고 지금 그런데 자기는 자기에게 있는 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남들에게 있는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비교해서 나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의 복 희한하게 사람들은 남들의 인생에 자꾸 기웃거리고 개입하고 부럽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 복은 내팽개치고 자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복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을 지어야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현실에서는 지어야 되겠지만 하여 참 말이 이거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중도를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건 유의조작이에요 작을 것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면 그건 유의법이에요 유의조작해서 유의라는 건 애써서 뭔가를 얻어서 조작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조작할 게 없어요 무의법이에요 본래 인과법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는 법이잖아요 그럼 깨닫는 거는 비인비과예요 본래 깨달아 있으니까 원인을 제공해서 얻는 인과법이 아니에요 현실 세계가 인과법이에요 현실 세계가 인과법의 세계예요 깨달음의 법계는 비인비과예요 본래 깨달아 있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인과법은 중생세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유의법이고 인과법일 뿐이란 말이에요 인과법이어서 과보를 받는 것이니 열심히 수행해서 수행의 결과를 받겠다는 것 다 진짜 공부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어떤 순간이 깨닫는 순간이냐면 깨달아야지 하는 추구심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깨달음을 딱 추구하고 있다가 저리로 가려고 하다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 통해 결국 저걸 딱 얻을 때 깨달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추구심을 가지고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하다가 추구심이 딱 내려놔지면서 아 본래 여기였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추구심이 딱 내려놔지는 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한 발자국도 갈 데가 없었구나 지금 여기서 완성된 자리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본유금요 본래 있는 게 언제나 지금 있단 말이에요 진실이 그러니까 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공부는 다 윤회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갈래니까 복을 지어야 복의 결과를 받잖아요 복을 짓니까 유의 조작해서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럼 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법이죠 좋은 업을 맞으면 천상 가고 나쁜 업을 지면 지옥 가고 윤회하는 법이에요 윤회을 벗어나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유의 조작하는 공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공부는 열심히 이거 하면 어떤 결과를 보장해 주잖아요 그건 다 윤회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삼매도 진짜 삼매는 이게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참선하면 무색게 사선에 이른다 비상, 비상처, 정에 이른다 그거는 윤회하는 법이에요 이르러 봐야 삼매 아니잖아요 윤회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삼매는 삼매 속에 계속 있으려고 하면 그건 진짜 삼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삼매는 일행 삼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가 삼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본연 삼매, 본래 삼매, 본래 삼매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삼매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명상하면 어떤 삼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 삼매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단체는 좋은 단체이긴 하지만 깨달음과는 무관하다 그냥 육계, 새끼, 무색계 중에 인간의 인식인데 천상세계의식 조금 더 높은 의식으로 이렇게 좀 진일보하는 정도의 공부를 가르치는 단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버린 거잖아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거는 어쨌든 아무리 높은 거라 할지라도 윤회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생사를 면치 못해요 근데 언제 부처를 이루겠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부처를 이루겠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닮아 혈맹론 할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만약 견성하지 못했더라도 연불하고 경읽고 보시하고 개행을 지키고 정진하며 널리 복을 닦고 이로운 일을 한다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답한다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안됩니까? 그랬더니 작은 것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면 이는 유의법이요 인과법이어서 과보를 받는 것이니 이는 곧 윤회하는 법이라서 생사를 면치 못하는데 언제 부처를 이루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불하려면 모름지기 견성해야 한다 견성하지 못하면 인과 등의 말이 모두가 외도의 법이 된다 만약 부처라면 외도의 법을 익히지는 않는다 부처는 업짓는 사람이 아니며 부처에게는 인과도 없다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짓이니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우리 생각에는 연불하고 경읽고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고 정진하고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달마스님의 생각은 좀 다른 거예요 될 수 없다 딱 잘라서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작은 것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면 이는 유의법이고 인과법이어서 과보를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얻어야 할 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부처를 얻고자 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인사할 때도 성불하세요 부처를 이루세요 부처가 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도 얻고 싶어하고 명예나 권력도 얻고 싶어하고 뭔가 이렇게 얻고자 한단 말이에요 성공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고 다 얻고자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뇌구조 자체가 분별의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분별의 구조로 어디서 나왔느냐 나라는 데서 나왔다 그랬어요 나 나가 없는데 애초에 내가 없는데 나라는 걸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면서 나의 집착을 했다 보니까 이 나가 생기면 반드시 나와 남이 생기고 또 나와 남이 생기면 나와 내 것이라는 게 생겨요 나와 남들을 비교해서 나보다 남들이 더 많이 가졌냐 더 적게 가졌냐 그게 중요해지고 그러면 남들과의 어떤 경쟁관계 속에서 내 거를 얼마만큼 더 많이 얻고 획득해서 내 것을 늘려나가느냐 그게 인생일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평생은 무엇을 위해 다 쓰여지냐면 나를 확장하고 내 거를 늘려나가는 것에 내 거를 이렇게 취하고 가지고 가지고 얻는 거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더 적은 것을 얻은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 얻는 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나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랑이나 인기 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많은 것을 얻으면 성공이고 얻지 못하면 실패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평생을 우리 평생 다 거기 허비하고 살잖아요 우리의 평생을 내 거 늘리는데 그리고 내가 뭔가를 얻는데 여기만 혈안이 돼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는 게 진짜 있는 줄 아니까 내 거를 늘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세상은 언뜻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지금이 전부인지 아니까 진짜 같으니까 언뜻 보기에는 많이 얻은 사람도 있고 적게 얻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세상이 좀 공평해 보이지 못해요 그런데 백년이라는 긴 우리 인생 전체의 시간을 놓고 보면 많이 얻었어도 많이 얻은 사람은 죽을 때 떠나갈 때 그걸 다 놓고 가야 되죠 많이 놓고 가고 적게 얻은 사람은 적게 놓고 가요 그러니까 많이 소유한 사람은 그걸 잃을 때 크게 괴로움을 경험하는 거죠 적게 얻은 사람은 적은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많이 얻은 사람은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질 때 많이 아파요 그런데 별로 안 얻은 사람은 떨어질 때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쌤쌤이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는 데에서는 평등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나라는 것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나 내 거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분별의 세계를 살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남과 비교하고 분별해서 내 걸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런 이제 분별심이 우리 인생의 주요한 삶의 동력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는 나를 내세우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사라지는 공부지 내 거를 늘리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 거니 거가 따로 없구나라는 사실을 딱 깨닫는 공부죠 그래서 이 나를 자기를 깨닫고 나면 그래서 내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뭘 얻을 게 없단 말이에요 가져야 될 게 없고 취해야 할 게 없고 할 일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일이 많은 이유가 할 일이 많은 이유는 내 거를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더 많이 얻어야 되니까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을 내 인생에서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우리는 바쁘잖아요 일을 쉴 수가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푹 쉬게 되는 거예요 푹 쉬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채로 다시 360도 돌아와서 현실에 뛰어들어서 내가 할 모든 것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집착과 욕망과 이런 거 없이 분별망상 취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없이 여기 아주 좋은 비유가 이런 좋은 비유가 있는데요 어떤 어부가 바닷가에 욕심도 없이 그냥 허름한 집 한 채 가지고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젊은 어부인데 배를 띄우고 이렇게 아침에 나가면 자기 먹을 만큼만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만 해서 오늘 먹을 만큼만 잡아와서 그냥 그거 먹고 그냥 최소한의 만족을 하면서 조금 더 잡으면 그거 가지고 쌀이랑 다른 거 먹을 거 바꿔와서 그때그때 먹을 만큼만 그냥 해결하면서 아무 고민도 없이 거기 이렇게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더라는 거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근데 이제 세계적인 경영 전문가 경영 컨설턴트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휴가를 와서 쉬고 있다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어이없구나 이 사람은 어찌 이렇게 게으르게 사냐 어찌 이렇게 삶의 욕망도 없고 뭔가 성공에 대한 의지도 없고 저렇게 그냥 진짜 쓸모없는 인생같이 저러고 살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회장이 이 사람에게 내가 한번 경영 조언을 해주면 시간당 엄청 비싼 값인데 당신한테 내가 공짜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들어놔보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언제 돈을 벌겠냐 이러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너가 지금 한나절만 그렇게 가서 물고기 한 마리만 잡아오면 안 된다 나중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최소한 일을 해서 물고기를 한뜩 잡아서 그걸 갔다가 시장에 갔다 팔아가지고 돈을 남겨서 저축을 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배도 좀 더 키우고 배가 더 커지면 수확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는 뭐 어망 같은 투망 같은 것도 사들이고 그리고 그게 커지면 배를 이제 두 개 세 개 네 개 더 사고 사람들도 고용하고 그렇게 커지게 되면 이제 이거를 그 아주 큰 대형 어떤 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확장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배를 여기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전세계 곳곳에 이제 배를 추앙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업의 회장이 되는 거다 그렇게 돈을 막 잔뜩 벌어놓고 빌딩을 사가지고 그거를 다 그렇게 기업을 경영하면 된다 그럼 그러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돈도 시컥 벌어놓고 할 걸 다 했으면 그때 가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조그만한 어부 어촌에 조그만한 집 하나 짓고 그냥 나가서 놀이 삼아 운동 삼아 나가서 그냥 고개 한 마리 잡아다가 먹고 나머지 시간 쉬고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힘들어서 그걸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굳이 그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처럼 지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 그대로 제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 부자와 가난한 사람 저마다 잘난 사람 멋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이 여부처럼 한 바퀴 돌아오면은 이 자리에서 완성되어 있어요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결국 이 자리에서 현실을 사는 거예요 현실에 여러분이 만약에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지금처럼 살겠죠 남편 밥 해줘야 되고 집에 청소해야 되고 자식들 밥하고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회사 다닌 사람은 직장 다녀야 되고 한 바퀴 돌아온 다음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미련 없이 더 이상 이제 내가 쥐 것 없이 완전히 쉰 채로 완전히 쉰 채로 그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그전에는 어마어마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한 바퀴 돌아오고 난다면 하되 함의 없이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의 마음 푹 쉬고 있단 말이에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과도한 집착이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푹 쉬고 사니까 이걸 우리가 안 해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에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할까요 사람이 게으르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쉰 사람이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쉰 사람이 더욱더 게으르지 않게 정진한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이렇게 마음을 딱 쉬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본래 무하고 본래 공하기 때문에 푹 할 일이 없다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게으르지 마라 정진해라는 얘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코토로 봤을 땐 전혀 게으르지 않아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되 함이 없이 할 뿐이지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사는데 이렇게 분별의 방식은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내가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고 얻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분별의 방식밖에 모르고 살아오다가 이제 어느 날 마음공부를 만나게 돼요 불교를 만나게 돼요 불교를 만나가지고 불교 공부를 시작해요 그런데 나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나에게 있어서 내 머릿속에서 공부라는 것은 지식을 취하는 거 가지는 거 뭔가 소유물을 늘리고 확장하는 거 얻는 거 이렇게 취사간택하는 것밖에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추사간택하는 게 아닌데 취부득 사부득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공부인데 이런 공부를 너무 낯선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 세상 공부랑 똑같이 불교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100% 거의 다 처음에는 어떻게 불교 공부를 하냐면 아 불교에서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얻어야 될 게 뭐예요 얻어야 될 거 붙여 이렇게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오케이 부처를 얻기 위해서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염불하면 돼요 독경하면 돼요 경의 읽고 보시하고 개행을 지키면 돼요 이 방법론을 물어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절에서도 사람들은 분별밖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취하고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방법이라는 건 반드시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는 입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는 분별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분별이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아 그 방편? 이거 방편이랄 게 없는데 방법이랄 게 없는데 따로 방법이 없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방편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경전이고 가르침이고 방편의 수행법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방편은 쓰고 버리는 거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임시방편이라고 하잖아요 방편은 반드시 임시예요 임시 임시로 쓰고 반드시 버려야 돼요 방편을 애지중지해서 이게 절대 질린 것처럼 쥐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방편이에요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방편이에요 버려야 돼요 팔만대장경 아니 반야경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반야심경 반야경부터 써보세요 파라미타 바라밀다 여기서 여기 차 안에서 저기 피아노로 건너간다 이런 방편을 쓰잖아요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생은 둘로 나눠놓고 여기서 절로 간다 가는 방법은 뭐다 이렇게 설명해줘야 중생이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 피아노의 언덕으로 건너간다라는 방편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건너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 못 건너가요 방편이라는 줄 알아야 돼 그게 그게 방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도 이제 반야경에서는 항상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공한 거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그렇게 방편을 썼지만 차 안도 공하고 피아노도 공하고 공하다 일체법이 정신적 물질적 일체 모든 것이 전부다 공하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거 그게 반야 지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공관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본래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분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바른 법에서는 경전을 볼 때는 딱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승의제와 세속제 이게 중간사상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가 진리를 볼 때 경전을 볼 때 우리 반야심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자반야 방편반야 문자반야를 방편반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실상반야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자반야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경전을 볼 때 이 경전이 지금 문자반야인가 방편의 가르침인가 아니면 방편을 최대한 걷어내고 어지간하면 본질을 바로 곧장 깨뚫고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모르면 불교는 진짜 이해할 수 없어 어떤 경전에서는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된다라고 수행을 해야 되고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경전에서는 수행은 필요 없다라고 갈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경전에서는 또 스님들 설법에 지금까지 들어보면 열심히 수행을 갈고 닦아서 깨달음에 이른다 이런단 말이에요 경전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연불 수행을 하면 뭐가 된다 극락왕생한다 열심히 수행하면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전에도 그런데 또 어떤 경전에서는 수행 필요 수행하는 거 아니다 여기서처럼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 아니다 연불, 경전, 독성, 보시, 계행, 정진 그런다고 부처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별밖에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교 경전은 진짜 이해할 수 없다 부처님 자기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불교 경전은 어디에는 하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는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 걸 보고는 부처님 본인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저한테 그런 사람은 언약 많고 저 스님, 스님, 스님도 작년에 몇 월달에 했던 법문을 보세요 거기서는 하라랬다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하지 말라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어떤 스님이 있어서 어떤 스승이 있어서 사람들을 법문을 할 때 딱 지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방편을 쓰면서 계속해서 아주 하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거를 막 계속 열심히 갈고 닦도록 막 이렇게 전파하고 전해주고 나눠줘서 그것을 하면 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주잖아요 주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건 바른 스승이 아니에요 진짜 바른 스승은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스승이 돼야 돼요 반은 주고 반은 뺏을 줄 알아야 돼요 줬다 뺏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줬다가 거기에 딱 안주할 만하면 그걸 뺏어버리고 또 저걸 줬다가 저기에 안주할 만하면 그걸 뺏어버려야 돼요 그게 스승의 역할이에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빈주먹이다 이러거든요 스승에게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죠 소가 논뚜랑을 이렇게 걸어갈 때 이 소가 이쪽 이쪽 벼도 먹으면 안 되고 이쪽 벼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의 벼니까 앞만 보고 쭉 가야 되는데 이 소가 이쪽 거를 자꾸 이렇게 뜯어먹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이쪽을 잡아 당겨야 되잖아요 왼쪽을 딱 잡아 당기면 중간 뭐라는 얘기잖아요 왼쪽을 잡아 당기니까 이 소는 멍청하니까 아 이쪽 거 먹으라는 얘긴가 해서 또 이쪽 걸 먹어요 그러면 이쪽 걸 잡아 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럼 또 이쪽 걸 먹는단 말이에요 중생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 얘긴갑다 해서 여길 집착하고 이걸 당기면 얘긴갑다 해서 여길 머문단 말이에요 그거는 방편이었어요 그는 방편이었어요 치우친 사람을 치우친 사람을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모든 가르침은 그래서 본문을 들으실 때는 그 본문 내용을 이렇게 막고 필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에서는 필기 할 필요 없다 공부하고 밑줄 긋고 이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왜 필기하고 밑줄 긋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 가르침 중에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를 취사간택하겠다는 거잖아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딱 밑줄 그어 가지고 내가 외우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실천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그냥 듣고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꿈꿔오던 공부 아닌가요?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필기에서 외우고 못 외우면 혼내고 이러면 벌 주고 이러는 공부 진짜 싫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어학 공부라든지 한문 공부라든지 외우는 공부 같은 것도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잘하는 거죠 막 밑줄 긋고 외우는 건 오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어린 애기들 밑줄 긋고 어학을 외워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 말을 잘하고 영어를 잘해요? 깐난 애기가? 문법을 배워가지고 잘해요? 그냥 계속 듣다 보니까 알게 되는 그게 진짜 진짜 그게 공부잖아요 유의 조작 없는 사실은 세속 공부도 그렇게 하는 게 진짜거든요 출세간의 공부는 말할 것도 없단 말이죠 그냥 들으면 돼요 아무리 쌈박하게 좋은 말이 있어도 그걸 딱 쥐어가지고 내가 여기 안주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쥐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쥐을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벌레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취사 분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마음 공부를 딱 처음에 와가지고는 아 나는 공부는 다 잘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취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요 부처를 얻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요 부처는 얻는 게 아니에요 본래 얻어져 있다라는 한 번도 잃을 수가 없는구나 내가 얻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단 한 순간도 이 법을 잃을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다 갖춰져 있어요 부처가 나눠줄 수 있는 법이라는 게 없어요 진짜 법은 진리는 자기에게 다 100%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쓰고 있어요 완벽하게 부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아까 점심에 먹은 음식을 소화시킬 수도 없고 나이가 들 수도 없고 길을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무한한 모든 작용이 전부 다 부처가 일으키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얻으려고 마음을 가지면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얻으려고 하는 거는 얻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저것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대상이잖아요 대상 내가 얻었다 하면 그거는 얻은 것이잖아요 얻은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얻을 내가 있고 얻은 것이 있잖아요 그럼 둘이잖아요 이 법은 둘이 아니라니까요 불의법이에요 불의법 둘이 아니에요 얻었다 하면 그건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 깨달았다 이러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깨달았다 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일주일 전에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찾아와요 그러면 뭘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그때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때 얘기는 그때 체험을 했고 그건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거 아니냐 그때랑은 전혀 상관없다 그때 왔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지금은 없는데요? 그건 법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왔다 간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때 체험했는데 지금은 없다 이러면 그때 얻었고 지금은 놓친 거 아니에요 이건 얻고 놓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체험한 게 진짜였다면 진짜였다면 늘 있는 걸 체험한 거예요 딱 체험하고 나서 어제까지 없던 걸 오늘 내가 체험했어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내가 체험해서 오늘 내가 부처가 됐어 오늘 내가 깨달았어 오늘 내가 뭔가 놀라운 체험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건 사라질 거니까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얘기하자 잠깐 쉬어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라져요 그럼 꼬리를 확 내려요 그때는 막 큰스인들 찾아가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큰소리 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다구 싹 지나가면 꼬리를 팍 내려가지고는 아니 그거 깨달았다면서 부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조용히 해 이러면 죄송합니다 분명히 얻었는데 사라졌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사라졌다고 하는 건 진짜가 아니죠 자기 잘못 본 거예요 그럴 때가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얻은 게 아닌 건 아니나 내가 핀트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법이 뭔지를 내가 얻었다 하면 그때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어제 없는 걸 지금 내가 얻은 건가 그래서 그게 맞다 어제는 없었는데 지금 내가 얻은 거다 그건 법이 아니에요 왔다 가는 체험인 거예요 그건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경이로운 어떤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가짜예요 가짜 진짜 체험을 하고 나면 아 이게 늘 있었구나 내 갓난이기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구나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앞으로 내가 놓칠 수가 없구나 체험을 쥐는 사람은 어떠냐면 체험을 딱 오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어제 없던 놀라운 어떤 의식이 딱 드러나 놓으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딱 그것부터 찾아요 어디 갔나 어디 안 가게 하려고 챙긴단 말이에요 법을 챙길 날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체험은 챙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거 없어질 수가 없는 내가 챙길 필요가 없는 거구나 챙길 필요 없는 거예요 오고 여래여거 이러잖아요 여여하게 오고 여래하게 간다는 거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안다는 거예요 불거 불레 이런단 말이에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 공부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것이고 불생불멸 생가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불구부정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늘 내가 쓰던 거 그걸 지금 문득 그냥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각이라네요 본래 깨달아 있어요 본래 깨달아 있어요 누구나 100% 다 본래 깨달아 있어요 그런데 본래 깨달았지만 본래 깨달았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살다가 문득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그때를 시각이라 그래요 원래는 본각이지만 비로소 지금 깨달은 줄 아는 거예요 깨달음이 다시 시작된 줄 아는 거예요 불각 깨달음을 놓쳤다가 다시 이제 시작된 깨달음인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시각의 체험이 한 번에 있어야 된다 안목에 딱 달라지는 전환의 어떤 시점에 한 번에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 전과 후가 안목이 확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체험의 유무가 이 공부가 됐냐 안됐냐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안목이 이 법을 보는 안목이 달라졌느냐 안 달라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늘 있는 것인 게 맞느냐 근데 물론 이제 처음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분별에 자꾸 끌려다니기도 하고 오랫동안 오래오래 10년 20년 30년 이제 돈 오후 점수를 해야 된다 그러죠 끌려다니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이제 또 챙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건 놓칠 수가 없는 건데 놓친 것 같단 말이에요 왜? 분별을 하니까 분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분명히 확인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로 어딨지 하고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놓친 것 같아요 되게 혼란스럽더라니까요 되게 혼란스러워요 처음에는 놓친 것 같아요 왜? 왜 놓친 것 같을까요? 찾으니까 놓친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 분별은 자꾸 찾아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어제 찾은 거 잘 있나? 확인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의 습관이거든요 분별로 있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분별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찾음은 없어요 찾지 않으면 늘 거 있고 이런 말 이런 말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법문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오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혼란스러워요 찾았는데 놓쳤다가 다시 찾은 것 같다가 또 어떨 때는 법문 들을 때는 맞아 맞아 하면서 확실한 것 같다가 법문 안 듣고 있으면 또 희미한 것 같다가 놓친 것 같다가 그러다가 그냥 중생으로 돌아가는 일도 많단 말이에요 중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자리를 모른다기보다는 그냥 그 습에 물들어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게 그래서 발심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에 대한 진지하고 이걸 귀한 줄 아는 그 발심 있는 사람이 공부해야 되지 그냥 아무나 이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해가지고 이 자리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발심 안 돼 있는 사람도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 공부를 끝끝내 못해요 금방 퇴전해요 퇴전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뭔 저렇게 불교에서는 대단하게 여기지? 하고 더 이상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도 해요 그런 측면이 실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공부는 얻는 게 아닙니다 본래 얻어져 있구나 하는 걸 그냥 확인하는 공부죠 그래서 그게 일반 분별의 습관이 그렇게 자꾸 하려는 공부를 좀 포기가 돼야 돼요 성불하려면 견성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견성하지 못하면 인과 등의 말이 모두 외도의 법이 된다 인과가 외도의 말이죠 인과는 그냥 현실 세계에 있는 인과의 법칙에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에는 원인 결과가 없어요 부처는 얻짓는 사람도 아니며 부처에게는 인과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부처는 얻짓는 사람이 아니며 부처에게는 인과도 없다 부처에게는 인과가 없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진실에는, 이 진실의 자리에는 인과가 없어요 인과가 있으려면 어제 원인을 지으면 그 결과 오늘 이런 과보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어제 좋은 업을 지으면 오늘 좋은 과보를 받거나 오늘 좋은 업을 지으면 내일 좋은 과보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지을 때와 받을 때가 둘로 나뉘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시간이 벌어지잖아요 원인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 결과가 드러나는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은 분별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진짜로는 경험해 봤나요? 진짜로는 시간을 경험 못해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만 시간을 떠올릴 수 있을 뿐이지 항상 눈앞인데요, 항상 지금인데요, 항상 여기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생명의 장은 언제나 지금 여기인데 어떻게 다른 때나 다른 시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만 시간과 다른 시간을 추상할 수 있을 뿐이지 꼭 시간이라는 건 본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부처에게는 인과가 없다 이런 말이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에요 우리 삶에서 항상 경험하고 있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을 주라고 여기고 분별의 세계만 살아왔다 보니까 살아왔다 보니까 지금 물을 마시니까 아 물 마시고 나니까 지금 이제 갈증이 해소됐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실제는 실제 벌어지는 일을 보란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인과가 진짜 있느냐 아 나 지금 기분이 우울한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아니면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 욕먹어가지고 기분이 우울한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울할 때 항상 내가 왜 우울하지? 아 아까 그 사람한테 욕먹었으니까 우울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당연시해요 시간에 인과의 틀에 딱 사로잡혀 있는 게 중생이거든요 근데 진짜 벌어지는 건 뭐예요? 지금 딱 지금으로 돌아오면 눈앞으로 돌아오면 목전에 눈앞으로 딱 돌아오면 아까 욕하고 떠난 사람은 이미 가버렸어요 욕하고 떠나고 간 거를 가지고 내가 덧씌워가지고 생각으로 판단 분별로 막 생각의 생각을 꼬리를 꼬리를 물고 덩치를 키워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만들어서 점점 더 우울해지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믿다 보니까 근데 진짜 지금 있는 건 뭐냐 그 생각은 그 생각 내려놓으면 그 생각이 없으면 지금 그 우울함이 있어요? 그 기분 나쁨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욕한 그 사람이 있습니까? 눈앞으로 딱 돌아오면 지금 아무 일이 없어요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이미 떠나버렸잖아요 지금 눈앞에서 그 사람이 경험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럼 다시 올 건데요? 그럼 다시 왔다 쳐요 그 사람이 다시 왔어요 아까 나한테 욕한 사람 그 생각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아까 욕한 사람이라는 게 지금 눈앞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존재가 드러났을 뿐이지 그래서 그냥 볼 뿐이잖아요 우리는 진짜의 경험은 볼 뿐이잖아요 분별을 내려놓으면 보자마자 해석하는 거를 우리는 주인 삼아서 보자마자 해석한 걸 내가 봤다고 여기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해석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진짜는 그거는 생각이 만나는 세상이잖아요 생각으로 마주하는 세상이잖아요 분별로 마주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진짜 마주하는 세상 분별 이전 첫 번째 자리에서 보면 나한테 잘했던 사람이나 나한테 못했던 사람이나 그냥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쁜 놈이 나한테 와서 커피를 한 잔 갖다 주든 착한 사람이 한 잔 갖다 주든 커피 한 잔이에요 그냥 근데 속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갖다 주면 저놈이 나한테 뭔 꿍꿍이가 있어서 나한테 뭔 짓을 하려고 또 저랬을까? 이거 침뱉해가지고 갖다 놨나?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제 아는 스님이 군에 있을 때 군종병을 했었대요 저는 이제 군승으로 있었잖아요 군승법사로 군종장교로 있었는데 제 도반 스님은 군종병으로 병사로 군생활을 했는데 군종병으로 있었대요 근데 그 스님 저한테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군종병한테 잘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난 잘해줘 그랬더니 이거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진짜 군에 있을 때 내가 모시고 있었던 법사 스님이 너무 짜증나 너무 화가 너무 이중적이고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는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라면 끓여와 이러던데 라면을 침뱉에서 끌어다 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 얘기를 다 하네 한참 옛날 얘기 한참 옛날 얘기 이제 도반이 군에 있었을 때 얘기니까 그 얘기 듣고 그러는데 또 도자리 죽게 되더라고요 침 안 뱉었나? 그래서 실제 실제를 만나면 그 얘기 딱 듣고 나면 그 다음 또 라면을 보면 혹시 또 안 뱉었나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라면을 못 본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못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나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재해석한 그 사람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가상현실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유식 무경이라래요 오로지 자기 인식 유식 무경 바깥 경계는 실제 없다 실제 못 본다 우리가 자기 인식만 본다는 거예요 유식 무경 오로지 자기 인식만 보고 바깥 경계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을 바로 분별하는데요 심지어는 처음 만난 사람도 분별해요 처음 만났는데 어? 내 스타일이다 이러고요 처음 만났는데 아 왠지 재수가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처음 만나고 멀쩡한 사람인데도 재수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저런 사람한테 옛날에 더럽게 차였어 저 사람도 그런 종족일 거야 이러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왜?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조차 난생 처음 만나는 풍경을 봐도 있는 그대로 못 만나요 에이 옛날에 그 어디서 만났던 그것보단 별로네 이런 식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못 만나요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만나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과거의 의식을 통해서 현재를 만나요 그러니까 진짜 현재를 만나는 게 아니죠 늘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분별의식이 노예처럼 사는 거죠 분별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지배하도록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날것의 삶을 못 만나고 죽어있는 과거를 만나는 거예요 평생토록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봤단 말이죠 그래 놓고 내가 이건 나쁘고 이건 좋아하라고 해석해놓고 내가 해석해놓은 걸 나쁜 거라는 걸 만나면 막 화가 나요 내가 해석해놓은 좋은 걸 만나면 막 더 갖고 싶어 집착하고 한단 말이에요 못 가지면 괴롭고 이거는 자꾸 만나게 되면 괴롭고 자기 생각이 만든 취사거든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버려야 된다 덜 가져야 된다 하는 것도 그 생각 그 분별인식을 내려놓으면 그냥 늘 지금이에요 인과가 없어요 실제 우리 인과를 만나지 않잖아 인과를 만난다는 건 생각이에요 세계에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얘가 나한테 지금 이러는구나 이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으로 보면 그냥 그럴 뿐이에요 실제로는 인과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인과를 경험해요 물을 먹었을 때 먹었을 때고 지금 먹고 나니까 아 갈증이 해소 됐다 그냥 해소 된 거예요 지금은 지금 먹는 때고 먹었으니까 해소가 됐다 이거는 이제 생각이잖아요 기억이잖아요 이게 시간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건 마실 뿐이에요 지금 이럴 뿐이고 항상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분별을 주인삼아 살아왔다 보니까 이렇게 본래 인과 없다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처는 업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하는 게 전부 다 업이 되죠 우리가 하는 행을 유의행이라고 해 유의행 그래서 우리가 유의 조작의 행 유의함이 있다 이거예요 함이 있다 해도 해 따르는 상이 남는다는 거예요 보시해놓고 내가 보시했다 하는 상을 유의로 딱 조작해서 그걸 붙잡아 놓는단 말이에요 또 잘못하고 나면 내가 잘못했다 하고 막 죄의식을 딱 쥐고 있고 착한 일 한 거 잘한 일 한 거 다 이렇게 내가 취하고 쥐고 있단 말이에요 했다 하는 상을 가진단 말이에요 착한 일 하고 나는 착한 사람 하는 상을 쥐고 나쁜 짓 하고 내가 나쁜 놈 하는 상을 쥔단 말이에요 그게 유의예요 유의 조작의 행위 하나하나에 전부 다 그런 조작을 한 것을 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을 유의업이라고 불러요 유의업 모든 업은 유의업이에요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낸 업이란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무위행을 해요 무위행 하되 한 바가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할 뿐 하고 끝이에요 그냥 매 순간 매 순간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살고 가상의 시간을 살고 부처님은 그냥 늘 눈앞이에요 눈앞 하되 함이 없단 말이에요 보시해도 보시한 바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고도 앙금이 막 남아서 오랫동안 막 뒤에 가서 상처받고 이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러니까 뿐한 지금 여기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니까 유의 조작하는 것 없이 무위행으로서 하되 함이 없다고 부처님은 업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행위를 다 하거든요 업을 짓고 다 하거든요 부처님은 복덕을 엄청 많이 선업을 엄청 많이 짓는 분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부처님에게는 그게 복덕이 아니에요 복을 짓 필요가 없어요 복을 젓는다는 생각이 없어요 본래가 무량 대복 속에 그냥 늘 그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작 잔해증에서는 자신 내면의 어떤 깨달음의 그 안목에서는 했는데 한 바가 없는 거죠 업을 짓지 않는다 그러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니까 그러니까 했지만 그 인과에 떨어지지 않고 인과에 미혹하지 않은 것이죠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얻을 법이 있을 수가 없죠 얻을 법이 있다고 하면 둘인데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부처는 부처가 될 수 없어요 부처가 됐다 하면 안 될 때가 있고 될 때가 있는 건데요 본래 부처라는 걸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부처가 부처를 확인하는 것 뿐이지 내가 부처를 깨닫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나는 부처를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사라지는 거지 내가 사라지고 딱 법만 남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말로 표현하니까 법이 법을 확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라든가 하나의 능력 하나의 이해 하나의 견해 따위에 조금이라도 집착함이 있다면 부처는 이 모두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마음이 있다 한 마음이 있다 그것도 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스님 스님 말 들어보니까 그냥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신성, 영성, 해탈, 열반하라고 많이 표현하는 어쨌든 이 하나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심, 이거 하나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내가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일심 하나를 딱 쥐고 있다면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무일물 그것 또한 방편이에요 그것 또한 방편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것도 없다는 얘기구나 하고 정리해서 해석한다 그래서 그건 무기공에 빠져버려요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아 내가 들어보니까 자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딱 해석하면 되는 내가 완전히 행복해지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것도 없대 그럼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렇게 자기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불교고 다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해버려요 절대 정리해서 이해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의 마음, 일심 하나의 마음, 한마음, 주인공, 불성 이걸 확인하라고 자꾸 직진심을 해줘서 가르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를 확인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를 확인한 사람에게는 처음 확인한 사람에게는 이 하나를 잘 지키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구자라 그러잖아요 소를 잘 키워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소를 잘 키워야 된다 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법을 잘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 법에 자꾸 익숙해져야 된다 분별에는 자꾸 낯설어지고 법에는 자꾸 익숙해지는 시간을 계속 오래오래 보내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법에도 거기 법에 이제 취하고 있게 되면 나중에 이제 거기서 또 한 발 나아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마음이라도 취해서는 안 된다 한 법도 없다 벌레 무일물이다 한 법도 취해서는 안 된다 하고 해서 그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조차 법이라는 거 하나조차 딱 깨뜨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법은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죠 근데 여기서 법이다라는 한 티끌이 남아있으면 그 또 한 티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티끌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거룩한 그림을 그려도 그거는 그냥 오염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의 마음도 쥐어보면 안 되고 하나의 능력 그 어떤 능력 난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갖고 싶다거나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부처는 우리는 뭐 신통한 능력 눈만 보면은 막 그냥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아니면 뭐 전도 다 봐줄 수 있는 능력 이사는 이쪽 방위로 가면 너의 미래에 좋다 이런 것도 알아보는 능력 죽고 나서 어디로 갈지 이런 얘기 이렇게 전생에 뭐였는지 이런 얘기 해주고 뭐 이런 어떤 나에게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도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이런 하나의 능력을 자꾸 추구해요 그런 능력 없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에요 도인상 삿된 도인상 이거 빨리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삿된 도인상을 가지면 그런 도인을 찾아다니니까 추구하니까 어떤 게 삿된 도인이에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삿된 도인이에요 나는 모르는 거 알고 있을 것 같고 나는 모르는 미래를 내다볼 것 같고 뭔가 좋고 나쁜 걸 확한히 알 것 같은 둘로 나누는 건 다 도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인과 비도인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면 도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도인인데 너희는 도인 아니야 나는 아는데 넌 몰라 이건 도인 아니에요 저쪽 방위로 이사 가면 좋고 이쪽에 살면 너 나중에 미래가 잘못돼 불의법이 아니지 않나요? 저쪽은 좋고 여긴 안 좋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불의법이에요? 물론 법의 자리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다를 수 있죠 우리는 분별하는 종생이니까 분별하는 종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 말이 뭐예요? 또 이랬다 저랬다 하죠 전마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또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분별을 넘어선 입장에서는 이 자리든 이 자리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을 넘어선 입장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서는 저 스님은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저는 현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현실은 당연히 좋고 나쁨이 있죠 좀 더 좋은 터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장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밝혀졌다 그래요 학생들이 공부를 되게 전체적으로 공부를 못했다가 학교 구조가 창문도 쬐끄만하고 어둑어둑하대요 그런데 공부 되게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사를 갔는데 통유리창으로 활짝 열린 통유리창의 바깥에 숲이 딱 보이는 그런 통유리창이 있는 학교가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하고 나서 학생들 성적이 쑥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통유리창으로 활짝 열린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성적이 오른다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캐나다에서 101개인가?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그 연구를 똑같이 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통유리창으로 더 많이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과 교감하고 눈으로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공간 구조를 바꾸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쑥 올라가고 심지어 입에 이빨에 충치 확률이 줄어들고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도 줄어들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폐쇄된 공간에 딱 놓으면 사람이 미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자연 속에 뛰어노는 아이들은 어때요? 맨날 게임방 안 해가지고 모니터만 바라보는 아이들보다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훨씬 더 상상력과 창의력과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현상세계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현상세계에서는 그러고 사는 것도 맞아요 현상세계에서는 그러니까 현상세계에서 그러고 사는 것까지 제가 다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현상세계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중생세관에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좀 보러 다닐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으니까 현실세계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부자 되는 거, 더 잘 되는 거 이런 거 관심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 근원, 본질을 내가 나는 현상세계, 쭉정이에 관심이 없다 나는 꿈의 세계는 관심이 없다 꿈의 본질을 이루는 이 마음에 관심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분별의 얘기를 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 많이 이렇게 모아서 신자들 많이 확보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분별의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더 재밌어요 집 이사 갈 때 이런 이런 걸 잘 보세요 이런 얘기 훨씬 더 먹히는 얘기예요 요즘 사람들 왜? 분별의 구조에 딱 맞는 얘기니까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부자 되고 성공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더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무분별의 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분별의 입장에서는 욕하는 얘기인데 무분별의 얘기는요? 여기나 저기나 다를 게 없다고 얘기하면 이사 가는데 뭔 방위를 찾냐 무슨 좋은 날을 찾냐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비전문가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와가 두고 이삿날 아니면 결혼 날짜 좀 받아주세요 그럼 뭐라도 보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딱 받아줘야 돈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쓸데없다 그러면 장사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출세간에 얘기를 할 때라도 세간을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출세간에 얘기를 하는 자리니까 출세간에 얘기를 하는 거지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법무만 듣고서 부상생님이 그러던데 현실에 이런 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던데 이렇게만 해도 또 그건 한쪽에 치우친 거고 그 사람을 막 무시하고 이럴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당신은 그렇게 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죠 나는 막 나도 예를 들어 그런 걸 누가 자꾸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한다 그러면 좋은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가 있잖아요 안 됐을 경우에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면 괴롭겠죠 그 방위로 이사가야지만 좋다는데 그 방위로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 방위로 못 가면 엄청 괴로워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방위로 가면 좋고 안 가도 좋고 안 가면 법을 따르는 거고 가면 현실을 따르는 거고 가면 사법계 현실의 세계의 진리를 따르는 거고 안 가면 이치의 세계의 진리 이법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들 못 하겠어요 세속 사람들이 말인들 못 들어주겠어요 세속 사람들이 스님 불교 여러분들은 출세관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세관에 사는 사람이니까 세관에서는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 분별하면 그래 거기서 최고 좋은 분별이 뭔지를 같이 한번 머리 굴려서 한번 찾아보자 해야죠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현실에서 분별은 다 해야 돼요 분별을 위한 지식도 쌓아야 되고 그럼 현실 세계는 현실 세계도로 살아야 되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무능력해지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세속은 다 잊어버리세요 오로지 출세관만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능한 사람이 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분별하는 그 능력 그것은 그거대로 키워야죠 그거대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그러나 이 출세관에 딱 마음에 중심이 딱 가 있는 사람은 현실에도 분별은 분별대로 자라되 분별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질 때도 있고 못 가질 때도 있고 그럴 때라도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분별을 따르지만 그게 안 돼도 상관없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은데 안 돼도 좋아 이걸 안단 말이에요 날마다 해피엔딩이 왜 그런지 왜 절진밭에 가면 절마다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써놓은지 이유를 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되면 좋고 저렇게 되면 나쁘다고 여겼는데 이렇게 되면 좋고 저렇게 돼도 좋구나 날마다 좋구나 이런 안목이 무분별의 안목 대수용의 안목이 생기려면 무분별지라는 반야지혜 이게 뭔지를 딱 보는 안목이 있어야지 현실을 통찰할 줄 아는 안목도 생겨요 그리고 현실의 분별도 사실은 더 잘하게 돼요 머리를 덜 쓰는 대신 딱 직관으로 그냥 결정을 내린다니까요 되게 심플하게 그렇게 고민해서 답 안 내려요 쿨하게 답을 내려요 진짜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일들 저의 어떤 화두 같은 게 뭐였냐면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였냐면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이라면 어떤 걸 선택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걸 선택할까 난 그걸 알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답을 낼 수 있겠지 그 생각이 되게 컸어요 나는 정말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어떤 중차대한 인생의 문제가 담긴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정말 지혜롭게 쉽게 쉽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결정 내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올바른 결정 내려야 한다는 강박이 있으니까 올바른 게 있고 올바른 게 있는 게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어느 날부터인가요 제가 편해진 것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생겨가지고 편해진 게 아니고요 그 지혜가 저에게 딱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편해진 게 아니에요 그게 내려놔진 거예요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내려놔진 거예요 올바른 결정이라는 게 본래 없구나 올바른 결정을 난 반드시 해야만 되고 올바른 결정하면 내 인생에서 엄청난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자칫 잘못된 결정을 하면 큰일 난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그런 결과에 대한 집착심 그게 어느 순간 그런 게 없구나 내려놔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삶에 그렇다고 해서 대충 살진 않아요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쿨하게 내린단 말이에요 되게 쿨하게 무게감이 별로 없어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냥 쿨하게 내려요 그럼 그게 항상 맞느냐 아니에요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려요 틀릴 땐 어때요? 궤도 수정해요 그냥 가볍게 어 틀릴 수 있지 하고 궤도 수정해요 그냥 가볍게 쿨하게 그러면서 배우는 거구나 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더욱이 저는 사회생활을 잘 모르니까 현실적인 사회생활 문제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 여러분 현실의 안목은 훨씬 뛰어난 분들이 현실의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하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신더라니까요 그건 저는 여러분보다 더 몰라요 근데 제가 답을 해드리죠 어떤 답을 해드릴까요? 답을 대신 내려주는 게 아니죠 자신을 믿으라고 왜 자신을 믿어야 되는지 왜 자기가 어떻게 내가 막 무게감 엄청난 무게감과 스트레스와 옳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무게감으로 결정을 내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 집착만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되게 가볍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가 가벼워져요 여러분 자식 좋은 대학 가는 문제? 취직하는 문제? 남편 진급하는 문제? 내가 회사가 이걸 투자를 해서 잘되냐 못되냐에 따라서 회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무한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엄청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사실은 심각한 문제지만 동시에 가벼운 문제예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서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여기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축소가 돼요 인지협착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심각해지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너무 크고 이 회사에 존립이 담겨있는 중차대한 일이라서 내가 똑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큰일나라는 압박감이 있을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정신이 꽉 사로잡혀요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에 사로잡혀니까 내가 편안하게 이완을 못해요 긴장돼 있어요 긴장돼 있으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정신적으로 수축이 되고 인지가 협착돼가지고 의외로 잘해야 된다 좋은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어떠냐면 인지가 이만큼밖에 못 봐요 전체를 못 봐요 전체를 볼 줄 아는 본래 시야가 딱 닫혀버려요 딱 사로잡혀요 그럼 그 사람은 쓸데없는 결정을 내리거나 삿된 집착 때문에 결정을 내리거나 욕망 때문에 결정을 내려가지고 분별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를 그르칠 수도 있죠 그럴 때일수록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기업의 회장님이 큰스님을 찾아와서 큰스님 제가 이 결정이 우리 기업의 전패가 달려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의 망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제가 더욱더 망할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한번 살아날 금융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그냥 큰스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큰스님이 뭐라고 했냐 그 사람한테 당장 다음 주까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심각한 상황인데 이 큰스님이란 사람이 답을 내려줘야지 말이지 뭐라고 했냐면 호흡을 지켜봐라 방편으로 릴렉스 해라 편안해 마음을 좀 쉬어라 이런 얘기 해봐야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쉽게 직접적인 실천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호흡을 지켜봐라 그랬더니 그 대기업 회장이 스님 지금 제가 평소 때처럼 고요하게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 다른 사람한테 마음 편하고 팔자 좋은 시간 좀 있고 이런 사람한테 그런 거 시켜나시고 저한테 지금 그렇게 거룩한 얘기 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그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스님 저한테 딱 맞는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 지금 당장 회사가 무너질 지경이라니까요 몇천억이 오고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너 나를 믿느냐 진짜 스승을 믿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호흡을 지켜봐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그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 심리적인 축소된 협착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올바른 결정을 못 내려요 그리고 그 결정은 스님이 대신 못 내려줘요 자기가 내려야지 그럼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 딱 정신적으로 딱 수축되어 있는 그 마음을 쉬게 해줘야 돼요 부드럽게 풀어줘야 돼요 이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좀 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의식이 좀 이렇게 그래서 숨도 쉬고 우리가 화가 날 때도 화를 버럭 내기보다는 숨이라도 몇 번 쉬고 하면 훨씬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듯이 호흡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쉴 수 있게 돼요 지금 여기로 돌아오거든요 호흡은 항상 지금이거든요 지금으로 돌아오게 되고 막 긴장감 이런 생각 분별 여기에 가있던 의식이 다 지금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게 호흡관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거예요 방편에 명상이 호흡은 항상 지금이니까 지금 여기니까요 그래서 좀 이제 내려놨다 그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안 돼가지고 망하면 내가 망할 팔짱 같지 뭐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난 최선을 다했어 근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나는 신이 아니니까 난 완전한 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사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최선의 결정을 내릴 뿐이다 그렇게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면 그제서야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내가 이렇게 협착된 이것밖에 못 보던 마음이 누군가가 딴 얘기를 할 때 그걸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공간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것만 보다가 이제 전체를 보는 안목이 생겨서 올바른 답을 내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막 현실 잘 살려고 막 길을 쓰고 길을 쓰고 길을 써서 힘주고 힘줄 때 유의 조작이 너무 많이 개입되고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억지로 그걸 하게 되잖아요 왜? 집착하니까 억지로 하죠 어떻게든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탐진체 삼독이 생기니까 탐심 때문에 막 억지로 그 일을 해야 되거나 억지로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라고 막 부담을 느끼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직장인이라면 이걸로 내가 잘릴 수도 있다 집착 비우는 거예요 잘린다면 그게 인연이겠지 잘되면 그것도 인연이겠지 그럼 마음 내려놓고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쉽지 않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마음 공부는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 공부에요 현실과 딱 붙어 있어요 내 마음 공부가 얼마만큼 됐느냐에 따라서 현실도 잘 산대니까요 가볍게 현실의 결정도 쉽게 쉽게 가볍게 내리는데 희한하게 잘된다니까요 라는 말을 못하겠네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잘되는 일일 수도 있고 안되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안되는 일이 벌어질 때는 안되야 되기 때문에 안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삶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삶에 내맡겨요 내가 없어요 나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근데 나라는 걸 내세우면 내 욕심이 생기고 내 욕심대로 안되면 화가 나고 막 분노하게 되고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거든요 나라는 거 나라는 걸 가지고 가지는 게 탈치심이고요 나라는 걸 가지면 내 거를 챙기는 욕심이 생겨요 탐심이고 그대로 안되면 화나는 게 진심이잖아요 탐진지 삼독이 중심이 돼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결정이 되기가 쉽죠 내가 내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간다 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없어요 이게 내가 아니라 이 삶이 나예요 이 한 개체가 내가 아니라 이 회사 전체가 나예요 나만 내가 아니라 회사 구성원들 다가 나고요 이것만 내가 아니라 이 허공법신 전체가 우주 전체가 나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에게 맡겨야지 얘한테 맡기면 되겠어요 얘는 허물투성인데요 부처님 말씀하신 얘는 할 줄 아는 게 탐진지 삼독밖에 없는데요 삼독 세 가지 독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얘를 믿고 얘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독이에요 독 독을 들어마시는 거랑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얘를 믿지 말고 삶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 뒤에 가면요 저 뒤에도 아니야 다 다음 주쯤에 나올 건데 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꿈꾸는 걸 물어보면서 그 몸이 네 몸이냐 본래 몸이냐 본래 몸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꿈속에서 말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은 그대랑 다르냐 같으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면 그 몸 그대로 그 활동 그대로 그게 그대로 법신 아니냐 즉 꿈속에 있는 하나의 꿈을 꾼 한 명 나라는 꿈속의 주인공 있잖아요 그게 나라고 여기잖아요 꿈을 꾸는 동안은 이 꿈을 나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꿈만 나냐 이거예요 꿈속에서 내가 활동하는 꿈 전체가 나잖아요 내가 꿈의 의식이 꿈 전체를 펼쳐냈잖아요 그럼 꿈속에 이 등장인물 하나만 나가 아니라 저 사람도 나고 저 사람도 나고 빌딩도 나고 그 꿈 전체가 나잖아요 꿈의 활동 전체가 나잖아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몸이 왔다 갔다 하는 활동이 나잖아요 말하는 게 나잖아요 남과 내가 대화하는 게 나잖아요 그 모든 활동이 전부 다 나고 남들도 전체가 나잖아요 꿈 전체가 나라니까 이 법신이 나라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이게 난 줄 아니까 내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결정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신이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법신의 지혜를 믿고 따라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고를 내가 쓰고 있잖아요 이 캐릭터를 내가 게임 캐릭터 처음 게임 시작하면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아는 게 요즘 게임은 제가 못 만나서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 스트릿 파이터 같은 게임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어느 사람을 내 걸로 만들까 게임 캐릭터 지적 먼저 하잖아요 근데 내가 꿈 전체를 만든 게임 전체를 내가 만든 사람이면 이 캐릭터를 하든 저 캐릭터를 하든 어차피 내가 다 만든 거랑 다 똑같은 나지만 일단 내가 몰입을 해서 즐기기 위해서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한 캐릭터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택된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의 지금 그 몸이거든요 내가 전체가 전체가 잠깐 게임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인간계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걸 통해 깨달아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게임 캐릭터 하나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 캐릭터를 정했잖아요 그럼 이 게임 캐릭터를 정했으면 이 게임 캐릭터는 저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있잖아요 게임에 보면 어떤 사람은 파워가 센데 스피드가 약하고 무기들도 어떤 무기는 강력하긴 한데 조금밖에 안 나가고 어떤 무기는 멀리 나가는데 좀 덜 세고 이런 다양한 능력치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캐릭터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성격 다르지요 외모 다르지요 능력 다르지요 재능 다르지요 관심사 다르지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다 다른데다가 다 다르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이 70억 넘는 인구가 자기가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때는 좋아서 결혼할 텐데 더 신기하게 다 달라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사실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연예인들 봐도 잘생겼다 예쁘다 하면 그 연예인은 좋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인연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절묘하다니까요 결혼할 때가 되거나 사랑할 때가 되면 콩깍지 시스템을 딱 가동시켜요 그래서 그때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변에서 다 안 돼 안 돼 해도 내 콩깍지 시스템이 딱 그때는 작동을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그냥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다 반대해도 그럼 그 콩깍지 시스템은 왜 생길까요? 그 사람에게? 그것도 자기 인연인 거예요 그게 자기의 어떤 다양한 어떤 능력 친구예요 그게 그걸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파트너와 함께 그 게임의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게임의 세상을 헤쳐나갈 때는 이 캐릭터 이거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캐릭터를 믿으면 돼요 왜? 그 캐릭터도 뿌리는 이걸 만든 봄바탕이니까 거기서 나왔으니까 캐릭터 전체가 다 꿈꾼 자잖아요 게임 속에 들어있는 꿈속에 들어있는 모든 존재가 다 자기잖아요 진정한 자기잖아요 그 자기를 믿으면 돼요 그렇게 현실을 사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정해진 선 정해진 악 정해진 최선 정해진 옳은 거 정해진 틀린 삶 이런 게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내 인생에 내가 정해진 옳고 그런 게 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거를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못하면은 내가 책임 다 줘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게임이 말 그대로 게임일 뿐이라니까요 꿈일 뿐이라니까요 그 꿈의 목적은 그 꿈을 통해 삶을 배우고 깨닫고 채득하고 하는 것이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지 꿈의 내용은 큰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꿈에서 깨어나는 게 중요해요 내용은 분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싫어하잖아요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관점도 다 다르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점을 그냥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고 그냥 자기는 어떻게 말하면 돼요? 그냥 자기가 고른 캐릭터 그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그게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왜? 왜 두려워해요? 본바탕은 완전한 부처인데 어차피 아무리 최악의 꿈이더라도 그 최악의 순간 죽을 것 같으면 꿈에서 깨어나는데 깨어나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꿈인 줄 알면 제가 누가 꿀을 사다 줬거든요 되게 좋은 꿀이라면서 신기한 꿀덩이를 사다 줬어요 이렇게 먹고 있는데 잠결에 잠결이다 보니까 제대로 모른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게 꿀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숟갈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퍼먹었는데 보니까 본든 거예요 본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먹자마자 보니까 맛이 달랐는데 벌써 입에 이만큼 넘어갔는데 보니까 본드라서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경악을 금치 못하고서는 막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절로 깨더라고요 꿈에서 진짜 있었던 꿈이었어요 그 꿈에서 저절로 깨더라고요 꿈에서 깨게 돼 있어요 누구나 꿈은 깰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분별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부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분별이 진짜가 아니라 부처가 진짜니까 파도는 결국 바다일 수밖에 없죠 바다로 돌아가야지만 바다예요 파도인 채로 바다죠 여러분은 파도란 말이에요 근데 파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나는 파도인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바다가 되고 싶어 이러죠 파도가 그래서 그냥 파도일 때는 파도인 채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완벽한 삶이란 건 없어요 세상에 올바른 삶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거기서 추가로 좀 더 지혜로웠다면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살면 돼요 그게 이제 자비라고 하죠 자비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가능하면 남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해도 좋아요 내가 이 캐릭터가 이번 생에 부자인 캐릭터를 만났어요 그럼 부자로 살면 돼요 왜 전생에는 내가 치지하게 거지의 캐릭터를 가지고 살았다 보니까 내가 다음 생에 내가 부자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속에 간절함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럼 그 간절함이 그 다음 생에 캐릭터를 딱 만드는데 그게 인과 엇보거든요 의협이거든요 작용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생에 부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생에 내가 왜 부자가 됐겠어요 부자를 누리라고 부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나는 굳이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그냥 했을 뿐인데 하는 것보다 잘 돼요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길 원했는데 하는 것보다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캐릭터를 잘못 선정하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게 없습니다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건 그냥 캐릭터에 불과하니까 본 바탕은 그냥 하나의 한 마음 받아 부처거든요 누구나 그러니까 현실이 고민이 없죠 괴로울 게 없죠 현실을 자유롭게 살 수 있죠 자유롭게 결정 내릴 수 있어요 스님 제 문제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식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안 돼요 나는 힘들어도 자식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어리석음이에요 자식이 계속 승승장거만 하도록 옆에서 다 해주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이 아니에요 자식이 적당하게 좌절도 해봐야 되고요 적당하게 절망도 해봐야 되고요 저는 제 친구가 어느 날 대학 다닐 때 비가 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놀다가 비가 왔어요 저녁 때 술 한잔하고 있는데 비가 왔어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전화 그 동네가 자기 집인가 보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부모님이 우산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약간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뭐지? 비가 오는데 부모님이 우산을 들고 나오나? 그래서 비가 오는데 왜 우산을 들고 나와? 부모님한테 왜 전화를 해? 되게 의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제가 이상하게 느끼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가방 이렇게 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 부모님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부모님도 이걸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측면에서는 또 당신이 중요하게 느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굳이 싶은데도 그런 측면에서는 또 되게 또 막 애지중지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는 야 뭐 남자가 비가 오는데 그럼 막고 오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아버님도 일하실 때 비 와도 그냥 비 맞고도 일도 하시고 이러기도 하시고 비 맞는 게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닌 거예요 비 맞는 걸 되게 좋아할 수도 있고 비가 와도 사실은 여러분 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비 오는 날을 좋아요 비 오는 날 바닷가에서 이렇게 수영을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그냥 수영하는 게 그게 은근히 낭만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도 그런 걸 한 번 안 해봤었는데 이제 도반스님이 제가 이제 군에서 군 나왔다라니까 야 이제 좀 시간 낼 수 있겠다 하면서 그거 한 번 자기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당신 차를 태워가지고 저를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그들은 어디에 호젓한 바닷가를 데리고 가는데 비가 막 이렇게 뚜뚜뚜뚜 떨어져요 비가 오는데 왜 바닷가냐고 그랬더니 비가 오는 날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 제일 좋다고 왜요? 그랬더니 머리 뻑뻑 깎은 중들이 바닷가 들어가서 있으면 다 미쳤다고 하고 이상하게 본다고 비 오는 날은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서 너무 좋다고 그럼 저 근데 비 오는 날 바닷가에서 뭘 해요? 나는 애도 아니고 수영이 재밌을 나이도 아닌데 근데 태어나 처음으로 스노클링이라는 걸 스님이 하던 스노클링 장비가 있대요 그거를 저보고 쓰래요 쓰고 나서는 그냥 방법도 안 가르쳐줘요 입으로 숨 쉬면 된다고 그러고는 자기만 믿고 막기라라면서 저를 바닷가로 확 집어넣는 거예요 힘 빼라고 그래서 전 입으로 숨이 너무 처음에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래 있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허겁지게 일어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냥 힘 빼고 나를 믿고 맡기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숨소리만 듣는다 생각하고 아 스님 마음 호흡 관찰하는 거 좋아하잖아 호흡만 관찰해라 그냥 그러고 힘 쫙 빼고 나만 믿고 그냥 있어라 불안한 생각도 하지 마라 내 옆에 있을 테니까 하고 그냥 다시 집어넣는데 그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이 스님을 그냥 그 눈빛 말을 듣고는 그래 어차피 따라서 따라갔는데 시킨들 해야지 하고 완전히 믿어버렸어요 힘을 쫙 빼고 그냥 가만히 앉으시니까 갑자기 눈앞이 새로운 세상이 확 보이면서 물고기들이 막 지나가면서 거북이 요만한 자라 같은 것도 지나가고 하면서 아주 옷에 정말 니모같이 생긴 물고기도 지나가면서 제 숨소리가 이렇게 크게 그냥 귓전을 막 울리면서 들리는데 아 이 양반이 왜 나를 여기 들고 왔는구나 알겠대요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럼 난 이 양반이 무슨 호흡링을 하러 비오는 날이나 호젓하고 간다 하길래 왜 가는 거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름의 또 즐거움이 있더구만요 나름의 또 재미가 있더구만요 뭔 얘기다 이런 얘기까지 왔죠 뭔 얘기하다가 온 것 같은데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맡기면 돼요 세상에 세상에 내맡기면 돼요 못할 것도 없고 반드시 해야 될 것도 없고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도 없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없어요 인연 따라 주어진 것을 그냥 누리면 돼요 게임 캐릭터가 게임 속에 들어가서 뭘 해요 게임 세상 속에서 즐기면 되죠 이 세상이라는 놀이터를 그냥 마음껏 휘젓고 다니면 돼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못하는 거 뭐하러 두려워해요 못하는 거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죠 뭐하러 두려워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일은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느끼지만 그 오만이에요 되는 일도 오주법계가 도와줘야 되는 거고 안 되는 일도 오주법계가 안 되도록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고 안 하고 하고 아니에요 공기라는 신이 나에게서 떠나가 버리면 숨을 못 쉬니까 바로 죽을 거 아니에요 공기만 없어도 죽는 게 뭔 나예요 밥만 먹어도 죽는 사람이 어떻게 나예요 밥이 나죠 공기가 나죠 이 세상이 나죠 우주 전체가 나죠 그러니까 나를 성공시키는 것도 이 우주법계 법신부처님이 하는 거고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도 법신부처님이 다 뜻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고 맡기면 세상 사례가 완전 속 편해지는 거죠 고민할 게 없죠 근심 걱정할 게 없죠 너무 자유롭죠 정말 진짜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20대 때보다 지금 나이가 들면서 결정할 일이 더 적겠어요? 중차대한 결정할 일이 더 적겠습니까? 더 많죠 그런데 정말 쉽게 쉽게 결정을 내리고 정말 쉽게 쉽게 가볍게 결정을 내리고 아니면 가볍게 가볍게 그만두고 너무 쉽게 쉽게 결정 내리고 쉽게 쉽게 산 것 같아요 되게 가볍게 너무 중차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안 가면 오케이 해서 가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니다? 그럼 아닌데?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길 또 가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길 중에 그것도 그게 아니면 또 다른 길 수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착착착 정해진 대로만 가면 이게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쪽 갔다 오지 않고 바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저쪽 갔다 왔기 때문에 배우고 깨닫는 게 있어요 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를 배우고 깨닫게 해주기 위한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삶은 항상 우리를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더만요 우리가 밴드에다가 누가 미션 밴드에다가 올렸던 글이던데 괴로움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방편을 썼더라고요 괴로움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내가 없어요 괴로울 내가 없어요 그냥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나를 위한 거예요 항상 진정한 자기를 위한 거예요 모든 사건 사고가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괴로운 일도 즐거운 일도 좋고 나쁜 일이 전부 다가 평등하게 그러니까 세상 한 세상 푹 쉬면서 이젠 즐기듯 사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뭐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심각할 게 있어요 자기 주책만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평생토록 중요했던 일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뀐다니까요 마치 어떤 보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보사님 본인 스스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왜 자식 성적 때문에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보사님이 계세요? 그 자식이 공부를 썩 잘했대요 공부를 썩 잘하지 않았으면 이 집착도 덜 했을 텐데 공부를 썩 잘하니까 좀만 뒷바라지 해주면 훨씬 잘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주변에 보니까 너무 잘하는 우리 영재고 같은 데 가고 이런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옆에서 따라다니기만 해도 성적이 같이 올랐던 걸 보고 사니까 얘도 제만큼 할 수 있겠는데? 생각이 드니까 유명한 대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집착이 어느 순간부터 생겨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학원을 보내면서 막 올인을 한 거죠 그런데 얘는 되게 낙천적인 성격이라 공부는 나름 잘하지만 공부만 하고는 못 사는 사람인 거예요 놀 땐 놀고 게임할 땐 게임하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머리 좋은 앤데 내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공부만 하면 얘는 분명히 좋은 대학을 갈 텐데 이걸 왜 안 하지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게임할 때마다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처음에 게임 한 10분쯤 할 때까지는 가만히 놔둔대요 봐준대요 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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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놔둔대요 20분 넘어가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서 30분쯤 넘어가면 자식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꾸 눈치를 보고 나도 눈치를 자꾸 주고 내가 화가 나서 못 참겠대요 이러다가 또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기대하는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몇 년 동안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자꾸 부딪히고 너무 스트레스 받더래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어떤 거에서도 모르겠어요 어떤 법문을 듣다가 문득 본인이 깨쳤대요 깨달았대요 다른 걸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괴로운 이유를 확실히 깨달았대요 진짜로 내가 만든 거였네요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괴로워했던 것도 내가 만들었고 자식 힘들게 한 것도 내가 만들었고 정말 야 이거 어떻게 이게 몇 년 동안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손쉽간에 확 내려나지죠 확 내려나지더래요 문득 그래서 아들을 딱 불러놓고는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네가 잘하니까 더 잘했음 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과하게 욕심을 부렸던 것 같다 그런데 그때는 욕심인지 몰랐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야 이게 욕심이었구나 내가 처음보다 지금 너한테 너무 과도하게 막 이렇게 매달리는 걸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아 욕심이었다는 게 분명해진다 그동안 미안했다 그런데 너한테 모든 걸 맡길게 나 이제 그냥 너가 원할 때 얘기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너가 학원을 가고 싶은 가게 도와주고 뭐 태워달라면 태워주고 다 도와는 줄게 그러나 너에게 이제 내가 과도한 요구하지 않겠다 너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너가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된다 이거 정말 진심이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와 우리 엄마 이게 아니고 의심의 눈초리로 알았어요 그게 하루나 이틀 가겠나 의심의 눈초리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확 뒤집어졌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알았다니까요 아 사람들이 깨달은 거 상관없이 한생각 확 뒤집어지는 건 잠깐이구나 한순간이구나 그날 이후로 정말 딱 끊었어요 담배 끊듯이 자식 공부 집착을 딱 끊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정말 끊어진 거예요 아들이 엄마가 학교 가라고 깨워야 되는데 학원 가라고 닥달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게임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막 닥달을 할 때는 게임하다가 20분쯤 지나는 눈치를 자꾸 보면서 이걸 엄마가 그래도 기분 좋을 땐 좀 더 해도 될 거 눈치 보면서 막 자꾸 이렇게 씨름을 하니까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엄마가 뭐라고 하기 직전까지 내가 게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아예 신경 안 쓰니까 탁 나버리니까 너를 믿는다 게임해도 너를 믿는다 게임 잘하다가 나중에 게임 개발 업자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겠지 세계적인 게임 개발에서 대박 날 수도 있겠지 다 맞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게임도 신나게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이씨 이거 진짜네 엄마가 나를 챙겨줄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숙제는 얼마큼 했는지 학원은 잘 따라가는지 다 챙겨줘야 되는데 가방은 쌌는지 챙겨줘야 되는데 이거 안 챙겨주니까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에는 학교 가서 안 챙겼다고 선생한테 혼나고 학원에서 또 뭐 안 했다고 혼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이씨 이거 이거 이제 진짜네 그냥 이따 큰일 나겠네 그럼 본인 스스로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하기 시작하더래요 한 일주일 있다가 이 보살님이 완전히 난 줄 알았는데 쪼끔은 올라오길래 진짜 놓자 싶어가지고 그 보살님은 딴 일을 시작했대요 평소에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자식 뒷바라지 때문에 못하는 게 있었는데 아 이걸 해야지 해가지고 그걸 하러 나가버렸대요 그냥 보면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했대요 자기 개발 그러면서 아이한테도 너 공부 뒷바라지에 내가 너무 집착해서 너를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엄마는 엄마 인생 있지 않냐 나 내 인생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그리고 실제 거기에 올이 나니까 얘가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한 달쯤 지나가지고 완전히 달라졌대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그냥 100% 자기가 한대요 자기가 공부하는 얘기 하나도 안하는데 더 열심히 한대요 자기가 계획 세우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바뀌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례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생각 탁 뒤집어지는 거는 자기 집착 자기가 내려놓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집착도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을 내려놓는 것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자기만 할 수 있어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이 할 수 있어요 한 생각이에요 한 생각 도노예요 그게 바로 도노예요 현실 삶에서의 도노죠 문득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가 나였구나 이 사실을 문득 깨닫아서 현실이 문득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꼭 하고 한 번씩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현실에서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론 5번이라고 써있는 부분이고요 부처는 범할 것도 지킬 것도 없다 심성이 본래에 공하여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모든 법은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으며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부처는 계를 지킬 것도 없고 닦을 선도 없고 지을 악도 없으며 정진할 것도 없고 게으름도 없다 부처는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니 만약 집착하여 머무는 마음이 있다면 부처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말라 만약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본심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참 아주 아름다운 글 드립니다 부처는 범할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다 부처님이 개율을 지켜야 될 개율이 있을까요? 개율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이렇게 이것을 지키도록 하라고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이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공부가 많이 된 큰스님들, 도인 분들 같으면 개율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 공부할 때는 내가 개율을 따라가지만 공부가 되고 나면 개율이 나를 따라온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선이다, 악이다 개율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개율이다 하는 그런 것이 전혀 남아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더라도 그냥 하나하나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청정한 범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율을, 사실 개율이라는 게 딱 있고 개율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여전히 아직 공부가 좀 부족한 것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에게는 부처님에게는 범할 개가 없습니다 지켜야 될 개율도 따로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목표는 개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개행을 잘 지키는 그래서 다섯 가지가 됐든 열 가지가 됐든 스님들은 250가지가 됐든 350가지가 됐든 그 개율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공부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개율에서 노연하는 것이 이 공부의 방향이죠 개율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개율에 이렇게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라는 걸 틀을 세워놓고 옳은 것은 지켜야 하고 틀린 것은 지키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그렇게 어떤 틀에 가두는 옳다라는 틀 또 이런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나를 이렇게 꽤 맞추는 그거는 우리 공부가 나아가는 방향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방향성을 위해서 방편으로 처음에 이제 입문한 사람들에게는 개율을 주는 걸 통해서 그 개율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신구의 삼업을 가지고 악업을 짓거나 탐진지 삼독을 일으키고 그래서 좀 삿된 악업을 짓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개율이 필요하단 말이죠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다 개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부처는 범할 것도 제길 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얘기죠 공부 많이 되신 분들 얘기고 우리는 이제 개율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도 개율을 절대 진실로 생각해서 개율 지키는 것이 절대선 반드시 지켜야 되지 그걸 깨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킨다면 그것은 불교의 개율의 정신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많은 종교 가운데 불교의 개율만이 절대 지켜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다른 개율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약간 절대 진실이 비슷한 거예요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술 마시지 마라 하면 입에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술을 그건 진실이니까 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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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나뉘어져 있는 이원론적인 세계에서는 옳은 것은 지키고 틀린 건 지키면 안 되는 게 철저한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 않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분별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류 역사 자체가요 우리 사람들의 중생들의 본래 분별의 구조 머리의 구조 생각의 구조 자체가 둘로 나뉘어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키가 크냐 작냐를 내 혼자는 판단 못하는 거예요 크다거나 작다라는 말이 등장하려면 옆에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크다거나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작다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이처럼 분별이라는 것은 반드시 둘로 나뉘어져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둘로 딱 나눠가지고 그 중에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성격이 나쁜 사람이 성격 좋은 사람으로 바뀌고 계율을 안 지키던 사람이 계율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고 번뇌망상 있는 사람이 번뇌망상 없는 사람으로 바뀌고 괴롭던 사람이 괴로움 없는 사람으로 바뀌고 중생이 부처로 바뀌고 그게 이제 우리들의 뇌구조 분별의 구조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것처럼 파라미타 이런 말처럼 중생이 부처가 돼야 되는 것처럼 계율을 안 지키던 사람이 계율을 지키는 걸 통해서 청정한 수행자가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방편의 구조를 띄고 있어요 왜? 방편의 구조는 경전이나 경률론 3장 같은 부처님의 방편의 말은 전부 다 말로 쓸 수밖에 없고 언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중생들에게 무분별지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알아듣는 분별의 구조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분별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경전이나 어록이나 계율도 전부 다 분별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방편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분별의 구조로 되어 있는 언어는 분별을 깨기 위한 거예요 둘로 나뉜 것이 본래 둘로 나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임시로 둘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우리 중생들의 구조 자체가 둘로 나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인류 역사 자체가 인류의 역사 자체가 모든 역사는 전부 다 둘로 나눠가지고 나빴던 사람이 착해지는 방향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방향으로 인간이 완전자가 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모든 어떤 전통, 사상, 철학, 정교 모든 것의 구조는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인도의 브라만교 전통적인 브라만교도 나라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것을 털고 번뇌망상을 없애고 그래서 소정주의라고 해서 막 고요하게 하고 이를테면 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고행을 하고 정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선정주의 선정을 닦아가지고 왜 그걸 닦아야 될까요? 어리석은 중생은 먼지가 오염이 많이 돼 있으니까 오염된 사람이 오염 없는 곳 브라만 그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내가 번뇌를 털어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하이려에서 내가 범과 이려 하나가 돼야 되는 방향 이렇게 이런 구조를 띄잖아요 어리석은 중생들이 이 번뇌를 없애가지고 그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고 브라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기로 가는데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정주의가 됐든 고행주의가 됐든 어떤 특정한 방법이 필요하고 그 방법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범천과 인간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나는 부족하고 못난 존재고 저쪽에는 완벽한 이상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이상향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 반드시 저분은 훌륭한 분인데 나는 못난 사람인 거예요 못난 사람이 열심히 갈고 닦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갈고 닦는 걸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도 차별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간 사람과 적게 간 사람 보다 저 자리에 가까이 간 사람과 가까이 못 간 사람이 차별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급도 나뉘는 거예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더 청정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거든요 또 선정주의 같은 건 어때요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 선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수행자들의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화를 한두 번 나눠보면 그 수행자가 어떤 선정을 얻었는지가 딱 쉽게 말해 견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선정을 닦아본 사람들끼리는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선정에 간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선정에 갔구나 그럼 딱 꼬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선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선정의 단계가 있으니까 선정의 단계에 따라 오염이 옅어진 정도가 다르니까 거긴 당연히 계급이 나뉘어져요 열심히 수행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차별적으로 분별돼요 그리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에서는 돌로 나누는 구조에서 내가 저쪽으로 가는 구조에서는 인도야트만 사상만 그런 게 아니죠 다 그래요 다 어디서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서도 보면 플라톤의 이데아 형이 상악과 형이 하악 이런 것들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둘로 나뉘어서 저쪽으로 가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신이라는 어떤 이런 구조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신과는 다른 존재죠 인간이 신 가까이 가야 된단 말이죠 인간은 신과는 다른 존재니까 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신이 하지 말라 했던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신이 하라고 한 것만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해버리면 나는 죄를 죄에 대한 과부를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고 신의 뜻대로 잘 살면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과 신 사이에는 어떤 성직자라는 중간 그룹이 그룹이 있죠 그러면 중간 그룹은 인간보다 높은 그룹인 거예요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금 더 능력을 지닌 존재들이겠죠 그러니까 성직자와 인간 중생들 간에는 신자들 간에는 반드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둘로 나뉘는 그룹에서는 반드시 그런 계급적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동서형의 모든 대부분 모든 가르침은 다 이런 식이에요 못난 사람이 위로 가야 된다 중생들이 저 깨달은 곳에 도달해야 된다 이 구조거든요 그런데 언뜻 보면 언뜻 보면 불교도 그런 것 같아요 불교도 그렇잖아요 불교도 중생이 수행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불교였어요 그게 이제 불교를 오해하면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불교도 불교도 똑같은데 스님 지금 얘기한 게 불교도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낙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불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어떤 의식의 구조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편을 써서 설명을 했을 뿐이지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고구정령하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다른 많은 철학, 사상, 종교 다른 종교와 불교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기존에 모든 가르침은 현실세계와 이상세계 현상과 본질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데 저쪽에 본질적인 곳으로 가야 되고 합의되어야 되고 전류 향해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이 간 사람 적게 간 사람의 차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는 불교의 낙처는 어떠냐 하면 불의 중도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를 믿질 않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불교에서는 항상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방편으로는 중생이 열심히 수행해서 공부해서 부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방편으로 했지만 그건 진짜 방편이잖아요 정말 아니라니까요 그건 진짜 방편일 뿐이었다니까요 진실은 뭐냐 하면 지금 거기 앉아계신 신도님들과 여기 앉아있는 스님과 저기 앉아계신 부처님이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법의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물론 또 이 현상적 측면에서는 우리는 어쨌든 번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부처를 쓰고 있어요 법 마음을 쓰고 있어요 부처님 마음 일심이란 한 마음 부처님도 한 마음을 쓰고 있고 나도 한 마음을 쓰고 있고 여러분도 한 마음을 쓰고 있고 다 마음 하나를 쓰고 있어요 완벽한 부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에서는 그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불교가 어찌 보면 이게 스님들의 모습이 인도적인 전통의 모습이 그 당시 사문들의 삶의 방식을 본따가지고 인도에서 불교가 나오다 보니까 그 당시 인도적 문화 그걸 많이 수용을 했어요 불교는 문화 같은 걸 어느 나라로 가든지 그 나라의 문화, 전통, 사상을 깨뜨리지 않거든요 다 수용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인도적인 어떤 브라만교의 문화양식 또는 사문 그룹들의 문화적 전통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의 모습도 그들의 어떤 그때 출가 전통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머리를 깎고 있고 하얀색 옷을 입고 회색 옷을 입고 이러니까 어찌 보면 목삼 신부님들은 신도님들과 성직자 간의 겉모습으로 왔을 때는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양복이 입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제 스님들은 상을 깨는 종교인데도 불교라는 종교는 어제 하다 보니 이렇게 스님과 제가 제가 확 구분이 돼 버렸어요 머리카락도 구분이 되고 입는 옷도 구분이 되고 또 우리는 이렇게 옛날 전통 한복 같은 옷을 입고 너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스님과 제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종교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완벽히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진각종이라든지 어떤 종당 같은 데서는 머리를 기르기도 하고 뭐 그냥 똑같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법의 자리에서는 이 겉모습이 이렇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불교는 철저하게 승속이 둘이 아니에요 승속불이에요 불이 둘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공부 적게 한 사람이 완벽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이법이에요 남녀가 다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어릴 때 어디에서 불교에서는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 남자가 돼가지고 성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우리 옛날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전통 속에서 뭐 그런 일부에서 주장이 나왔는지 몰라도 본질의 우리 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그럴 수가 없어요 여자가 없으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 여자라는 거는 분별망상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차별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자는 못 깨닫는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도 가능성이 없는 소리예요 불이법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게 분별이거든요 남자도 여자다라는 게 진정한 자기의 자리에서 딱 보면 나는 나이도 없고 남녀도 없고 승속도 없고 그런 어떤 차별이 없어요 딱 그냥 눈앞에서 확인되는 진리로서 없어요 그것은 그냥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 불편천인 가르침이 인류에서 그동안 등장했던 수없이 많은 가르침 그 수없이 많은 가르침들은 머리에 분별의 구조가 둘로 나누는 거니까 이상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샹그릴라 같은 어떤 위대한 어떤 천국이 됐든 뭐라고 부르든 이상향을 탁 만들어 놓고 우리는 못났으니까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던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동안 인류 역사의 모든 종교나 사상 철학들은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등장해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편 거예요 그 전혀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중생과 부처가 있는데 그게 둘이 아니더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신이 있으니까 인간이 있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그죠? 일방적인 방식이에요 신이 있음으로써 신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둘이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이걸 불교적인 불의법적인 연기법적인 가르침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신이 인간이 창조하셨다 끝이 아니고 색 즉시 공인데 다시 공 즉시 색이란 말이 불교는 신이 있음으로 인간이 창조가 됐는데 연기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이 있음으로 인간이 있고 끝이 아니라 신이 있음으로 인간이 있는데 똑같이 동등하게 인간이 있음으로 신이 있단 말이에요 중생이 있음으로 부처가 있는데 부처가 있음으로 중생이 있어요 부처와 중생은 뗄레야 뗄 수 없는 불의의 관계에요 연기적인 관계에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져요 둘이 아니에요 그 동등함은 완전 평등이에요 신과 인간 부처와 중생이 똑같은 완전한 평등이에요 둘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구조는 우리 분별로는 이해가 안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깨닫기 전에는 소화가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지 어떻게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직접 그런지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뜻 보면 말장난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이게 부처님과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동안의 인류 역사는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야 되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견성 견성해서 성품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성품이라는 중간에 화성을 만들어 놓고 성품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지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성품도 사라지고 자기도 사라져요 성품이랄 게 따로 깨달음일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사성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일 뿐이지 괴로움이 소멸된 게 그냥 깨달음이에요 괴로움이 소멸된 게 그냥 부처예요 여러분이 부처가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갑자기 30 이상 80정으로 내 외모가 확 바뀌고 꼭 괴물이 되는 거거든요 혓바닥을 내밀면 무릎까지 닿고 물갈키가 막 있고 30 이상 80정으로 그림을 그리면 약간 괴물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30 이상 80정으로 보고 옛날에 외계인이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주부인 사람이 깨달으면 주부예요 청소년이 깨달으면 학교 가야 돼요 농부가 깨달아본 농부란 말이에요 농사지로 나가야 돼요 다시 돌아와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눈앞이 실상이에요 제법이 실상이에요 현실과 이상을 둘로 나누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뿐 한단 말이에요 현실뿐 눈앞에 지금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부처가 따로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이것을 빼고서 별도의 저 이상 세계에 있는 부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부처가 되면 그러면 그러니까 360도 다시 돌아 이 자리 산은 산 물인 물인데 중간에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완전히 공부가 되고 나면 그대로 산은 산 물은 물이에요 주부는 주부고 농부는 농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완성이에요 완성 한 바퀴 돌아서 완성되고 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는 듯이 왜 이것이 총목 벌이니까 제법 실상이니까 제법이 있는 이대로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있는 이대로 있는 이대로 늘 있는 이대로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있는 이대로가 실상이거든요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부처라는 걸 내세워서 부처를 향해 가야 된다고 내세웠지만 돌아오면 다시 이 자리라니까요 내가 바로 부처라니까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건 둘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만 도노가 가능해요 뭘로 깨닫는 게 왜 가능하겠어요 내가 부처가 아닌 사람이 부처가 되려면 뭘로 못 깨닫죠 점오죠 점오 점차적으로 깨닫겠죠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 특정한 방법을 열심히 갈고 닦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해야 되는 건 하면서 복도 줍고 착한 일도 하고 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만 열심히 갈고 닦아야지만 갈 거 아니에요 불교도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부처님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부처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둘로 나뉘는 거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의 자리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방편이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편도 방편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만 메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건 필시적으로 수행이라는 거는 방편이니까 그것만 메어 있게 되면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수행이 있다는 거는 점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수행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수행을 통해서 체험 많이 한 사람이 있고 많이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도 그런 방편의 수행을 관조하는 데서는 스승의 권위가 딱 달라요 제가 다들 공부 안 한 사람 수행 못 한 사람과 수행 많이 해서 산매를 많이 체험한 사람은 딱 둘로 나뉘어요 높낮이가 달라요 우리는 그 밑에 딱 고개 숙여야 돼요 산매를 체험한 사람들끼리도 다르다니까요 높은 산매를 체험했냐 낮은 산매를 체험했냐에 따라서 꼬리를 확 내린다니까요 저분은 나보다 훌륭한 체험을 했구나 하면 딱 꼬리를 내리고 알려주십시오 한다니까요 계급인 아니니까 이 공부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 현상적으로는 선생님은 선지님이고 제자는 제자겠지만 그 현상적인 윤리도덕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날 마음에서 근원적으로는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되어 있어요 이미 본래 본래 부처에요 정말 원래 완성되어 있어요 진짜로 본래 완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쉽게 받아들여요 알지 나도 원래 그렇지 불교는 내가 부처지 내가 불쌍이지 그냥 되게 쉽게 받아들이고 알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머리로 안 가잖아요 머리로 안 가잖아요 정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노에요 이거는 문득 자기의 실상을 딱 한번 확인하고 나면 어제도 부처였고 지금도 부처고 본래 부처구나 이거 확인하는 건 문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야 되면 부산에 있는 사람이면 서울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걸어가든 열심히 노력하고 가야 돼요 가가지고 점진적으로 대전까지 왔고 대구까지 왔고 대전까지 왔고 뭐 수원까지 왔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서울에 도착해야 돼요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여기가 서울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속으로 서울 가고 싶은 거예요 서울이 뭔가 아주 막 그냥 부처님의 땅 불국토 같으니까 서울에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막 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사는 동네는 저 수요리 어디 골목에 내가 맨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수요리 골목인데 여기는 서울인지 모른 거예요 본인이 근데 어느 날 문득 서울에는 너무 가고 싶은 마음에 간절했는데 어느 날 문득 여기가 서울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득 알고 끝나는 거지 도노지 문득 알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왜? 본래 도착했었으니까 어제도 서울에 있었고 오늘도 서울에 본래 도착했었으니까 그걸 그냥 확 확인하면 끝나는 공부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도노 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고 나면 도노라서 수행도 끝난 거예요 도노 돈수예요 그 자리 이 자리에서는 끝난 게 맞아요 도노 돈수가 맞아요 그게 본질적으로는 도노 돈수인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런데 또 현실에 돌아와서는 실제 현실에 돌아와서는 도노 했는데 도노 했는데 100이면 100 100이면 100 도노 해도 깨달아도 똑같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봤을 때는 확 좋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번뇌가 막 단박에 딱 끝나버리거나 내가 어제 하던 습관이 단박에 없어지거나 담배 피우던 사람이 막 도노 하고 나니까 담배 오늘 바로 끊어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술 먹던 사람이 딱 끝내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엔 제가 선지식들도 많거든요 제가 선지식들 옛날부터 많았죠 반과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근세에 많은 다양한 선지식들이 있었죠 제가 선지식들 중에는 술 좋아하던 분이 깨달으면 계속 술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선지식 분들이 당신들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르치고 나서 뒷풀이로 술집 가가지고 술 먹으면서 뒷풀이 하면서 마음 나누기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담배 피우던 사람이 깨달으면 담배 계속 피다가 폐암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성자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아 이거 끊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서히 끊는 사람도 있고 단박에 끊는 사람도 있고 꼭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겉모습을 가지고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냐 저 사람이 깨달았는데 어떻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느냐 깨달았는데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질로 보면 돈은 돈 수해요 근데 현실에 봤을 때는 그게 오랜 습이 있기 때문에 습기 업습에 그게 있기 때문에 단박에 그 습이 제외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적인 입장에서 도노 점수라고 제노스님 같은 분께서는 자상하게 공부인들을 분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는 서로 다른 주장이 아닌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이런 부처님 측면에서는 도노 돈수지만 우리 공부인들 입장에서의 측면에서는 도노 점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냐 여러분과 도노한 사람과 부처님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지 않다 이게 불교예요 불이 중도 불일불이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처님이 출연한 이후부터 이제 이런 어떤 둘이 아닌 이 전통 이게 바람교에도 영향을 미쳤고 유교에도 영향을 미쳤고 다양한 사정 철학에 다 영향을 미쳤어요 그 이후 나온 다양한 철학들이 다 이란기에서 나온 이런 다양한 종교들마다 나름의 신비적 전통이 있고 둘이 아닌 어떤 이런 전통이 있는 것들이 이 영향을 받았어요 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어떤 이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보면요 부처님 이 자리에 이거는 범할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어요 우리가 본래 부처예요 본래 부처 심성이 본래 공하여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우리 마음의 성품은 본래 공해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더러울 수가 없어요 더러운 걸 깨끗하게 닦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더러운 티끌 많은 중생이 저 깨끗한 범아이려 범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본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교도 그런 방편을 쓰지만 티끌 많은 중생이 번뇌망상 삼독심에 오염된 중생이 저 깨달은 부처로 가야 된다 파라미타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야 된다 이런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중생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자상한 자비 방편이에요 왜 중생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럼 파라미타라는 방편을 쓴 거지 본질은 보세요 달마스님이 얘기하잖아요 심성은 본래 공해서 본래 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여지없이 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더러운 내가 깨끗한 나로 옮겨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더럽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불구부정이에요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 지금 나의 실상이에요 다 청정해요 다 청정해요 이 스크린 위에 영화가 펼쳐지잖아요 영화가 펼쳐지는데 전쟁 영화도 나오죠 악당도 나오죠 착한 사람도 나오죠 폭격을 맞아서 불타기도 하죠 물에 젖기도 하죠 근데 이 스크린은 폭탄이 터져도 스크린은 안 터져요 악당이 나와도 스크린은 인상 찌끗이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나와도 스크린은 기뻐하지도 않아요 스크린은 텅 빈 공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비춰요 거울처럼 선도 비추고 악도 비추고 나쁜 놈도 비추고 착한 사람도 비춰요 푸틴도 비추고 젤린스키도 비추고 모두를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요 이 바탕 이 불성이라는 공한 바탕 그 바탕 위에 일체의심조라고 해서 일체의심조 이 마음 위에 모든 것을 다 지어내는 거예요 다 그려내는 거예요 선도 그려내고 악도 그려내고 법이 드러난 거예요 법이 드러난 거 여러분 아름다운 것만 부처님이 드러난 게 아니라 추한 것도 부처님이 드러난 거예요 이 스크린 위에 드러나잖아요 그 추한 것도 악당도 거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예상과 다르게 착한 사람들만 부처의 현현이 아니라 악당들도 부처의 현현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뉴에이지 관련된 어떤 책에서 옛날에 그런 인상적인 대목을 봤어요 히틀러도 천상에 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비슷한 얘기였어요 히틀러같이 엄청나게 많은 존재를 죽인 사람들을 죽인 그런 나쁜 놈이 그도 쉽게 말해 좋은 데 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단 말이죠 그런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어요 불교 경전에도 그런 식의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공부인이 유마경에서 그래요 공부인이 지옥 갈 업을 짓지 않으면 공부인이 아니다 도인이 아니다 부처가 아니다 뭐 쉽게 말해 장녀촌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뭐 천하의 나쁜 짓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경전은 아무나 함부로 볼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임지에 뭐 이런 내지는 운문스님 이런 스님들은 부처? 내가 부처의 무슨 뭘 허리를 꺾어버리겠다 내지는 부처라는 건 저 돼지 우리 속의 말뚝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하의 더러운 것과 천하의 깨끗한 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과 천상 극락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 중생과 부처님이 둘이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걸 둘이라고 여겨서 아직까지 나는 부처를 취하고 지옥은 버려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부처가 아닌 거예요 천하의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몰아버쳐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밀쳐내야 되겠다고 여기고 부처님만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최악의 사람과 최상의 사람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동체대비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들 상식에선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들은 어떤 걸 원해요? 우리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인기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짓 한 사람을 응징하는 사람을 대중은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이고 탁 응징하는 사람을 대중적 인기 걸었잖아요 부처님은 정치 나오면 다 필패하실 거예요 부처님은 대중적 인기가 없어요 그 당시 인도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연쇄살인범 심지어 자기 엄마까지 죽이려고 했던 연쇄살인범을 부처님은 홀몸으로 본인이 찾아가서 구제해줘서 아랑가를 증택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대중들은 싫어해요 진짜 훌륭한 대중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나쁜 짓 한 사람은 강렬하게 응징하고 착한 사람에게는 상 주는 걸 좋아해요 대중들은 그런데 부처님은 연쇄살인범조차 구제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그 연쇄살인범을 응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막 버들버들 떨면서 저 사람 응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동안은 법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저 사람과 나가 둘이잖아요 저 사람은 지옥 갈 때 내가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스크린에서 이 바탕에서 그 사람과 나가 내가 둘이 아니라니까요 그들도 구제해야 될 나의 한 부분이에요 나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맑고 투명한 부분만 있나요? 내 마음 가운데도 더럽고 치사하고 이런 부끄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증폭돼서 나타난 게 그 사람이거든요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도 지금 쓰고 있고 나도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주인공이 그 사람으로 드러나고 나로 드러난 거예요 다양한 캐릭터들로 드러난 거예요 이 70억 인구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한 마음 일심 한 마음이라는 본 성품이 모두로 드러났어요 그 한 마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내가 푸틴드로 드러나고 젤린스키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연쇄살인범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연쇄살인범을 엄마가 나쁜 짓한 자식을 측은하게 여기듯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좋게 이끌고 도로 어떻게든 노력하듯이 일체중생을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자들만 구제하고 착한 사람만 구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짓 한 사람도 측은한 마음으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구제해야 내가 구제가 되니까요 내 마음에 악업 녹이는 건 관심 있는데 저놈 구제해 주는 건 관심 없잖아요 내 마음에 악업 녹이는 것과 그 나쁜 놈을 구제해 주는 게 다르지 않아요 그 나쁜 놈이 바로 나니까 불의법에서 진짜 자기예요 물론 아직 내가 근기가 안 돼서 물론 아직 내가 또 그 사람이 아직 시절이니 안 돼서 내가 정말 구제해 주고 싶어도 구제 못해 주는 상황이 많죠 그럴 땐 어쩔 수 없긴 해요 최선은 다 하지만 안 되는 거는 또 포기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무조건 하겠다 이것도 집착이에요 나쁜 놈을 구제해 주는 게 옳지만 거기에 그 사람 아직 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을 구제해 줄 거야 이것도 집착이라니까요 아무리 옳은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가 됐든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라면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해 줘야 돼요 그들이 나예요 정말로 그냥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되게 뭐랄까 머리로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좋은 말이야 할 만한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흘려들은 것 같아요 그냥 항상 흘려들은 것 같아요 그건 좋은 말이지 뭐 둘이 아닌갑지 난 지금 모르니까 나중에 깨달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 뭐 부처님 말씀이 되니까 그런갑지 하고 그냥 되게 쉽게 쉽게 흘려들었어요 중요하지 않게 들었어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정말 그렇구나 하고 막 이렇게 되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인연 맺고 사는 모든 존재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내가 보는 내가 관심 갖는 내가 인연 맺는 그 모든 사람이 나의 투영이에요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어젯밤 꿈 전체가 그 등장인물들 전체가 그 상황 전체가 그 우주 전체가 나였듯이 내가 내 의식이 만들어낸 확 펼쳐낸 거였듯이 이 현실이 마음 하나가 이 현실 전체를 펼쳐내서 이 현실 전체를 끌고 간다 여러분이 조물주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자기 본래 면목이라는 이 진정한 자기 마음은 여러분이 마음이라는 이 여러분 진정한 마음이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일치유심조 이 마음이 모든 걸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나예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마음은 여러분의 본래 마음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더럽다 깨끗하다는 우리 분별이에요 인연 따라 인연이 이렇게 모이면 더럽다고 우리가 분별하고 이렇게 모이면 깨끗하다고 분별하잖아요 남들이 침을 튀기면 침 튀겨서 내 입에 쏙 들어가면 아이 더럽다 이러잖아요 침 튀기면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뽀뽀를 하면서 침을 먹어도 안 더럽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분별이잖아요 밥을 먹을 때 밥 먹고 물 먹고 국 먹으면 깨끗하다 세 개를 섞어가지고 먹으면 더럽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마음속에서 밥이랑 국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반찬도 이렇게 좀 더 섞어가지고 개 갖다 주려고 개집 앞에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개집 앞으로 갔었어요 제가 어릴 때 개집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주는데 온날 이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개집 앞에 가다가 어머님께서 이렇게 가주 가다가 이거를 이렇게 한 숟갈 드시고 이렇게 드리는 개집에 밥에 놔주는 거예요 아 이거 엄마 더럽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러운 게 아니고 좀 전까지 내가 먹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거든요 더럽다 깨끗하다라는 분별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은 더러울 것도 없고 깨끗할 것도 없어요 오염될 게 없어요 우리는 내가 오염돼 있다 나는 번뇌 망상으로 오염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 번뇌 망상으로 오염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현상적 입장에서 봤을 때 맞죠 근데 법의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보니까 오염돼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오염돼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중도적인 중도를 드러내는 논법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다 오염된 것도 아니고 오염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여러분 부처입니까? 부처인데 부처인 것도 아니고 부처가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측면이 있으니까 이쪽 측면에서는 부처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중생 측면에서는 그러지 못하다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법은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으며 무수무증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수무증이라고 다 오잖아요 이렇게 무수무증 본래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게 없어요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야심경에서도 무지 영무득 이러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래요 무소득 이래요 이무소득고 무소득 본래 얻을 바가 없다 여러분 이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이거예요 불교에서는요 불교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반야심경에서 그러듯이 무소득 얻을 바가 없다 이래요 깨달음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래요 부처도 없다 그래요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게 본래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얻을 바가 없어요 진짜 얻을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는 어때요 부처를 얻으려고 지금 수행하잖아요 그게 어떤 방식이에요 둘로 나눠가지고 내가 절로 가는 방식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상이 만들어온 것과 똑같은 방식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 돼야 되는 거 현상이 본질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트만이 범청과 이려가 돼야 되는 거 그렇게 옮겨가는 게임 한단 말이에요 불교는 그런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빠져드는 게임이 아니에요 불교는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없으니까 왜 얻을 게 없을까 이미 증득되어 있습니다 증득되어 있구나라는 걸 문득 확인하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행하는 게 아닌 것도 아니에요 본문 듣는 게 수행이죠 어찌 보면 그렇죠? 본문 듣는 것도 수행이에요 좌선하는 게 영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도움된 측면이 당연히 있죠 왜 우린 너무 번뇌 방상 분별이 치성하니까 좌선을 통해서 고요하게 명상하는 걸 통해서 그걸 이렇게 조금 잠잠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수행만이 나를 깨닫게 하는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보조적인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기도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당연히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다가 아주 깊은 삼배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쉬워요 제대로 이렇게 이끌어주기만 하면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 삼배를 체험하고 뭔가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런 경우는 쉬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죠 그게 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하다못해 저는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수련대에 데려가서 수련대를 시키면 막 오만가지 요상한 체험 다 해요 그러면 그 체험한 사람들은 약간 우쭐우쭐하고 또 체험 못한 학생들은 부럽다 부럽다 이러고 부러울 게 아니에요 그게 우쭐할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왜 둘로 나눠가지고 여서절로 가는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걸 대단하게 여겨요 저 사람은 대단한 체험했구나 나는 못했는데 나는 부끄러운데 아니라니까요 불교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체험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똑같다고요 근데 또 똑같지만 똑같다고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려니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나서 말의 자체를 끊어버려야 돼요 법문에서는 항상 내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게 아니다라고 또 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공부는요 다 끌 것도 없고 증대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헬로부터 TV도 그렇고 BTN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막 이렇게 법회를 많이 하니까 아 여기저기 뭐 이런저런 어른 스님들 뭐 또 선사스님들 또는 뭐 유명한 스님들 또 이렇게 뭐 아주 중진 스님들 뭐 또 큰 스님들 종종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이게 뭐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고 응원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같이 우리 다양한 이런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하는데 그런 스님들께서 그 스님은 당신의 방편은 선인 스님도 계시고 또 당신의 방편은 다양한 방편을 쓰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스님은 당신은 이제 기복적으로 이렇게 신도님들을 이끄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정말 우리가 이 신도님들 그 많은 대중들을 구제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이렇게 방편을 이렇게 쓰는 것을 그동안 우리 불교에서는 많이 해왔는데 이 선의 전공법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다 그리고 그런 어떤 노력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도 옛날부터 벌써 우리 지인들이나 내 주변 도반들끼리만 이런 얘기를 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수행할 게 없지 않느냐 스님 하시는 말씀처럼 수행할 게 없고 법문도 깨어나는 게 막 언어대우라는 게 당연하고 부처님도 그랬고 다 그랬고 수행기도 이건 당연히 방편인데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분위기가 그런데 스님이 이렇게 팍 얘기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그동안 못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먼저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영원의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마음을 저도 알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른 스님들도 이런 마음들이 늘 있으셨구나 이게 뭔가 불교가 한 단계 이제 도약을 해야 된다라는 걸 다들 마음속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게 대중적이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대중들이 이걸 이제 따라 함께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당신들도 기도하고 독경하고 수행하고 하는 이런 거 위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었고 저부터도 처음에 이런 얘기를 막 할 때는 노호사님들의 강렬한 반발을 하기도 했었죠 대비주 하지 말고 명상법회 하자 이랬을 때 엄청 반발이 많았죠 아주 뭐 기도 기도를 싫어하는 이상한 스님이 왔다고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었고 일각에서는 물론 많은 분도 안 그러기도 했지만 이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한 괴짜 중에 하나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달마 스님이 무수무중 했잖아요 또 지금 현재 스님들도 지금 현재 스님들도 다 이러신다니까요 이거를 중생들 입장에서만 중생들 입장에서 설법을 해야 되는 어떤 책목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성장하게 만드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얘기 못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라는 조사의 초대 초조 달마 스님께서 무수무중이다 본래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다 정말이에요 증득은 이미 자기가 다 하고 있어요 부처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찾을 게 없어요 그런 거 문득 확인하는 것이지 이게 이심전심이에요 그랬어요 이심전심 이심전심이면 끝나는 공부에요 이 공부는 어떻게 이심전심이 될까요 야 니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니 마음이구나 이게 뭔가 마음에서 마음을 확 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거잖아요 공부는 어떻게 이심전심으로 통하겠어요 저 사람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통하겠어요 수행만 열심히 한다고 통하겠어요 저 사람 마음이 뭔지를 저 사람이 자기 마음을 말로 이렇게 자꾸 드러내야 돼요 스승이 자신의 이 마음 자신이 확인한 이 자리를 자꾸 말로 어떻게든 이렇게도 방편으로 설명해 보고 저렇게도 방편으로 설명해 보고 이렇게도 표현해 보고 저렇게도 표현해 보고 이 경전으로도 저 경전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이런 말에 탁 개합되는 사람도 있고 저런 말에 탁 뭔가 와닿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꾸준히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뭐 모르겠지만 왜 듣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듣게 되다가 나중에는 계속 듣다 보면 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통하는 게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말 그대로 이심전심으로 툭 통해 버려요 아휴 저 스님이 저 얘기하려고 했던 거였어 진작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이런다니까요 맨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방식에서 한번 탁 통해 버리고 나면 진작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금방 알았을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심전심 여마미소예요 이심전심으로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왜 이 마음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이게 뭐지 뭐지 궁금하고 궁금하다가 나는 모르겠다 머리로는 판단할 수 없으니까 머리를 쉬고 그냥 들어보자 하고 그냥 듣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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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얘기였구나 하고 그냥 머리를 굴릴 필요도 없이 그냥 확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확 소화가 되어버리니까 그거를 도노라고 하니까 푹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점차적으로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확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 내려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 밑이 쑥 빠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확 소화가 되어버리니까 도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문득 확 확연하게 기합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배지씨 웃는단 말이에요 시식 웃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막 박장대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부처님이 꽃 하나를 들 때 가섭은 미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걸 여마미소라 그래요 이심전심 여마미소 마음에서 마음으로 탁 통하니까 그때 웃음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냥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고 하시고 어제도 도반스님이 나는 그냥 경계가 확 달라지 이런 건 없는데 문득 그동안 내가 그렇게 찾았던 게 이거란 말이냐 하고 눈물이 쭉 흐르고 흐르더래요 그렇게 이심전심으로 그냥 툭 통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무인무과 이 공부는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원인을 제공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 나중에 결과를 받는 거잖아요 원인을 제공한 다음에 수행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결과로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과 사이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실제하냔 말이에요 진실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 생각 속에 시간 있는 거지 진실은 인과가 없어요 무인비인비과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무인무과예요 진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원인을 적을 그냥 이미 결과는 드러나 있어요 어떤 성과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과를 얻고 끝나는 공부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열심히 갈고 닦아서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는 원인을 통해 저 목표를 달성되고 나서 내 공부는 끝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불교 공부는 딱 하나 이 불교 공부만은 이렇게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목표 달성하고 나서 끝나는 공부가 아니고요 어떤 공부냐 하면 목표를 향해 막 열심히 나가다가 문득 이럴 필요가 없었구나 이미 도착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성과를 얻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과를 얻고자 하던 그 추구심이 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얻을 게 없구나 더 이상 추구할 만한 게 없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끝나는 공부예요 어떤 분이 이제 다른 종교 성직자를 하시다가 이 공부를 이제 와서 열심히 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이 자리를 하긴 하고 이제 많이 이제 쉬워졌어요 그래서 성직자 하던 분이니까 그냥 출가를 하세요 차라리 그랬더니 출가는 몇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잠 쉬셨나 이렇게 보려고 지금 아직도 찾는 게 혹시 있나요? 그랬더니 아 찾는 거 없습니다 찾는 건 확실하셨습니다 찾는 게 없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걸 듣고는 그러면 됐겠다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원래도 성직자 길을 가려고 했었고 하다면 출가에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본인의 뜻이 없다라니까 그러면 뭐 그냥 현실을 사는 것도 좋아요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쉬셨는데 뭐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하고 이렇게 사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삼일 있다가 머리 깎고 들어갔더라고요 이분처럼 제가 이분에게 이걸 물어봤던 것처럼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하게 되면 더 이상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찾는 게 이제 딱 쉬어져요 추구심 치구심이라고 해요 치달려 구하는 마음 그게 없어지는 이유가 내가 치달려 구하는 걸 구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과가 주어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 성과를 구하려는 의도가 쉬어진단 말이에요 더 이상 구할 게 없구나 삼병영 씨도 되돌아와서 이 자리에요 아 진짜 안심이에요 안심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100%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측면이 있구나라는 게 그냥 공감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또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미진함 같은 게 느껴지죠 근데 그 미진함을 없애고 나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는 그러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공부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항상 성성하게 깨어있는 의식 명징한 의식이 자리 잡을 거야 단 한 순간도 분별에 끌려 다니지 않을 거야 라는 또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랬으면 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끝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명징하고 성성한 의식은 깨달음의 순간 임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왔다 가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는 그렇게 명징하고 성성한 의식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예요 분별이 있으면 분별하고 평범한 게 평상심이 도라니까요 정말 정말 평상심이 도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조주가 얼마나 위대한 큰 스님이 유명해요 조주 고불 얼마나 유명한 큰 스님이에요 조주 스님이 쓴 글을 보니까 정말 박장대사라면서 웃었다니까요 아이 동네 저 할머니 아줌마는 말이지 우리 절에 와서 보지도 안 하면서 나는 먹을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밥도 안 그러면 못 먹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 할머니는 와가지고 보지도 안 하면서 맨날 뭐 얻어가기만 한다 그쵸 아저씨는 말이야 동네 아저씨는 우리 절 앞에 와가지고 소, 면물이나 먹이면서 보지도 안 하고 간다 몸이 힘들고 오늘은 잠도 안 온다고 하고 먹을 것도 좀 편하게 먹어보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고르며 사는 거예요 도인도 별 수 없어요 도인들하고 해서 밥 없는데 배가 안 고파요 항상 성성하게 깨기 때문에 배도 안 고파요 그런 게 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자꾸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쫓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공부 깊이 되신 분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다들 똑같아요 자기는 공부가 충분히 되긴 됐는데 한 측면에서는 충분히 됐는데 한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자기의 성품 확인하고 나서 몇 년 지났다 하는 사람들 질문이 다 똑같아요 분명히 한쪽 측면에서는 정말 이것뿐인데라는 게 확실한데 한쪽에서는 자꾸 추구심이 쉬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추구심이에요 항상 성성한 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또는 미진함이 없어야 될 것 같은 분별에 끌려가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 그게 쉬워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근데 그것까지 쉬워진 사람들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끌려가요 똑같이 화나면 화도 내요 질투라면 질투도 해요 벌려고 애쓰기도 해요 제가 자들을 똑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해요 나는 분명히 도를 알았는데 완전히 집착이 없고 탐진 채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되는데 왜 난 안 그렇지 하고 계속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치구심이 딱 떨어지면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는데 번뇌 그대로 이것이구나 욕망이 있는데 욕망이 이대로 이것이 문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더 이상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아요 그 속에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요 이게 끝이구나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진짜 쉬워지는 거죠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정말 쓸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이런 말까지도 여기서 해야 되나는 모르겠지만 공부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부처는 개를 지킬 것도 없고 닦을 선도 없고 부처가 개를 뭘 지켜요 개율이랄 게 따로 없는데 부처는 개를 어겨도 부처를 지킨 거예요 개율을 지킨 거예요 부처라고 나쁜 짓 안 할까요?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보기에 나쁜 짓 할 수도 있죠 잘못된 판단 안 할까요?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판단 할 수도 있죠 부처님이 지금 계신다면 선거 때 투표 안 하겠어요? 투표해야 돼요 부처님도 부처님도 호불호가 있죠 당연히 1번이 찍을지 2번 찍을지 당신 생각 있으시죠 그럼 부처님이 1번 찍었는데 예를 들어 2번이 당선됐다 그러면 부처님이 잘못된 판단 한 걸까요? 국민의 반은 2번이고 반은 1번인데 부처님 그 중에 하나를 찍었으면 반은 부처님 싫어하겠네요 그럼 반은 부처님이 판단 미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올바른 판단도 못하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 보기에는 부처님도 옳고 그러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나름 공부가 많이 된 큰 스님이라고 느낀 분이었는데 그 절에 가서 보니까 그 스님이 신도님들하고 약간 스님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신도님들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듣기에는 신도님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신도님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스님이 조금 안목이 옛날 옛날 안목인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에는 이게 맞는데 싶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스님은 아이 아니라면서 이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큰 스님이 안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때는 제 머릿속에 큰 스님이면 뭐든지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하게 세속일까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세속일까지 다 알아요 세속적인 연구야 뭐 카이스트 공대에 나온 연구원들이 그 분야는 더 알지 부처님이 더 잘 알겠어요? 종종수님이 더 아시겠어요? 연구원들이 더 많이 아는 게 맞죠 세관적인 지식 지혜는 모르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반야 지혜를 아는 것이지 세관지는 모르는 거예요 분별지는 무분별지를 아는 것이지 그래서 부처는 게를 지킬 것도 없고 닦을 선도 없고 지을 악도 없어요 선을 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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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닦... 선악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부처에게는 본래 선악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지을 악도 없고요 정진할 것도 없어요 부처님은 그러나 게으리지도 않아요 정진할 것도 없고 게으름도 없다 정말 그래요 뭐가 정진이냐 뭐가 정진이냐 겉으로 봤으면 게으린데 그게 진짜 정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임재 스님이 스님들이 뭐 하나 이렇게 내려가 봤더니 임재 스님이 선방 한쪽 구석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코르릉 드르릉 그러면서 자고 있어요 임재 스님이 툭툭 쳤더니 임재 스님이 눈을 이렇게 떠서 쳐다보더니 다시 자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또 내려갔더니 어떤 수자가 이렇게 딱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사를 툭툭 치고서는 그 수자한테 그래요 야 저 임재는 저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넌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수자는 공부하고 있는데 임재는 자고 있는데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임재는 이 사람은 딱 앉아서 좌선하고 있는데 공부 안 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정진하는 거고 누가 게으른 거예요? 황벽 선생님의 안목에 봐서 봤을 때 임재 스님이 잠자고 있지만 게으른 게 아니라 정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은 꼿꼿하게 앉아있지만 이게 게으른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옛날에는 제가 매일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했는데 많이 할 때 막 5시간씩 해가지고 집안일도 잘 안 하면서 기도를 했고 남편 자식 뒷바라지도 오히려 그건 두 번째 일이고 첫 번째는 기도부터 했다 어떤 날은 기도하느라고 청소를 놓친 날도 있고 그렇다 근데 이제 이 법문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를 끊어버렸다 내가 내가 30년 해오던 기도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그냥 법문만 듣다 보니까 한 6개월 가더래요 그 찜찜함이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에 대한 약간 죄책감 내지는 이 기도를 안 하는 거에 대한 이 무기력감 내가 이래도 되겠나 이러면 부처님께 좀 누가 되지 않을까 내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그날은 뿌듯하대요 항상 그래 왔대요 옛날에는 기도를 못한 날은 좀 찜찜하지만 기도를 했으면 뭔가 모르게 든든하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기도를 끝 안 하고서 법문만 들으니까 뭔가 자꾸 죄의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이러더라는 거죠 지금 어떠세요? 그때 그분이 말할 필요가 없다 완전히 사라졌다 그거는 뭐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건 사라져요 그건 완벽하게 사라져요 그런다고 그분이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대중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하고 법문들도 열심히 듣고 더 깨어있어요 말 그대로 사띠가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깨어있어요 매 순간 수분 진심 제일 정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본마음 분별을 끌려다니지 않고 이 본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진짜 정진이거든요 자기 본래의 마음 여기에 늘 있고 분별을 끌려가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정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할 때 법문을 듣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본마음이 뭔지를 확인하려는 그 간절함으로 법문 듣는 거잖아요 누워서 법문 들어도 그게 정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귀에다 이어폰 꽂고 산행하면서 본문 듣는 거 그게 제일 정진이라니까요 오래 정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잠들면서까지도 내가 본문 듣다가 잠드는 거 똑 정진해란 말이에요 왜 늘 이 마음 하나를 깨치겠다는 이 마음 하나가 뭔지를 확인하겠다는 그 마음이잖아요 소를 키울 때는 이 자리를 확인했다면 이 자리는 자꾸 어떻게든 내가 지키고 익숙하고 지키려고 하고 보호임지 보호하려고 하고 또 분별은 어떻게든 자꾸 내가 이제 낯설어지고 분별에 힘을 주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하는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건 일상 가운데 이루어져요 일상 가운데 일상과 수행이 정말 둘이 아니에요 수행체에서만 수행한다 그거는 진짜 하근기 수행이에요 하근기 수행 정말로 삶이 공부처가 돼요 따로 선빵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이 그대로 공부처고 그대로 선빵이에요 이 공부를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는 게 기존에는 공부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일단 하드웨어 큰 법당을 져야 돼요 그리고 큰 법당을 한 군데만 지면 안 되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큰 법당을 다 져야 돼요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법회를 해야 돼요 왜? 모여가지고 법문 듣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불사를 해야 돼요 불사비 되십시오 해가지고 불사비를 걷어서 그걸로 이걸 져야 돼요 크게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든 거 포괄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의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예요 이게 정말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은 정말 너무 좋은 시대인 게 비용 절감이 완벽하게 돼요 절을 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지금 시대는 지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희 절에 와보고서는 제 후배 스님들도 그렇고 와보고서는 어떤 분들은 스님, 스님, 스님 정도면은 절을 좀 크게 짓고 법당도 좀 크게 짓고 그러셔야지 너무 좁은데 이런 데서 이렇게 계시는 거니까 좀 안쓰럽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본인 생각이고 안쓰러울 게 없어요 진짜 딱 그 느낌이에요 방장, 유마거사의 방장은 방장은 몇 평 안 되는 좁은 자기 방이거든요 근데 그 좁은 방인데 그 방장 안에 수천 수만의 보살들이 막 운집해서 법문을 듣고 수많은 제과자들이 막 그냥 수만 명의 천상의 신들이 와가지고 법문을 듣는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텅텅 비고 막 널찍널찍하게 앉아가지고도 자리가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좁은 방장실이 그렇게 많은 공부인들이 와서 법문을 듣고도 자리가 남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작은 포교당에 그 주상복합 아파트 한층의 작은 포교당에서 법회를 하지만 그 실시간으로 전국 전세계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만 내면 늘 들을 수 있고 그때 못 들으면 하루 이틀 있다가도 들을 수 있고 몇만 명이 들을 수 있으면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이에요 한 5만 명이 법문을 들으려면 옛날 같으면 법당에 법당을 큰 법당을 수십 개는 지어야 되잖아요 몇만 명이 들으려면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것도 스님들이 막 그걸 다 다니면서 법문을 해야 되잖아요 기긋해야 100명 200명 300명 법문 하면서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인연이 모여가지고 모이면 그냥 좀 더 좋은 여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막 옛날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억지로 불쌍을 모으고 이럴 필요는 없단 말이죠 조금 조금씩 모여가지고 나중에 인연 따라 좀 늘릴 수 있어도 좋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아 이게 굳이 필요한 건 아닐 수 있구나 이게 이렇게 좋은 시대구나 지금이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정말 혜택을 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진짜 뭐랄까 시공 이런 걸 초월하는 이런 시대예요 진짜 이게 무량수 무량광 아니에요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는 언제나 연결될 수 있잖아요 이 공부와 이 공부와 언제든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스마트폰 하나로 손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저 입장에서는 이게 30년 걸린 거예요 이거 하나 확인하는데 이렇게까지 보면 아는데 진짜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정말 이런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안목이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없었어요 정말 질문하면 질문을 후련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불교과도 안 했으니까 교수님들한테도 질문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질문에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죄송스러울 수도 있어서 아마 제가 허물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답을 묻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답이 막히는 거예요 후련한 답을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어요 한동안 꽤 오랫동안 분명히 제가 그때는 제가였기도 했고 또 초기에는 다니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도 분명히 안목이 있는 큰 신들은 당연히 계셨으니까 그분들의 말이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지금 보니까 알겠으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안목이 없을 때는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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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는 알고 보니까 이제는 이게 진짜 너무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는 30년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아니 어떤 분들은 한 달, 두 달, 세 달, 다섯 달 듣고서는 이 저리를 알았다고 그러고 어떤 젊은 친구는 한 1년 법문 듣다가 알겠다 라고 해서는 자기가 막 사람들 가르친다니까요 이렇게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구나 이 공부가 에이카르트 톨레가 한 말이 딱 맞아요 에이카르트 톨레가 벌써 젊은 날이 그랬어요 당신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당신 젊었을 때 에이카르트 톨레가 그랬어요 이 새로운 지구 새로운 어떤 모르더라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했죠 호모 스프리투스 이 영적인 인간 이 마음 공부하는 인간들의 시대 완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나는 정신적으로 깨어나는 이 불의법에 개합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이런 존재들의 시대가 온다 이미 그렇게 바뀌고 있다 호모 스피리투스인가 그럴 거예요 에이카르트 톨레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된다 당연해요 지금 이렇게 놀랍게 빠르게 스마트폰이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확 퍼졌잖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못 믿어요 우리 어릴 때 삐삐 썼다니 못 믿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10년 전에 벌써 히말라야에서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보냈으니까요 한국의 노반스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뀐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 공부가 세계에 금방 퍼진다니까요 이제 언어장벽도 필요가 없어요 몇 년 안에 언어는 장벽이 되지 못할 거예요 제가 한글로 말을 해도 자동 영어 번역이 돼가지고 유튜브에 바로 떠버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도 그런 성능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번역하는 기술이 조금 얕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런 거 바로바로 잡아냈는데 시간 오래 안 걸릴걸요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 유튜브 헬로부터 TV나 목탁소리 이런 채널을 영어로 번역하는 인공지능을 돌려보세요 딥러닝을 하고 해보세요 그럼 자기 스스로 발음 저 사람의 발음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런 뜻이구나 이런 걸 다 교정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이제는 공간 이런 제약이 없죠 언제든 연결될 수 있어요 공부에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이제는 그때만 해도 우리 1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깨달음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랬을 때요 안 믿었어요 그거는 한 몇백년 후겠지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에 봐서는 몇백년이 아니라 우리 당대에 우리 당대에 저 아프리카 원주민도 인도에 있는 사람들도 스마트폰 다 쓰고 살잖아요 지금 당대에 갑자기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 당대에 정말 깨어나는 사람들의 시대 정말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기본이 되는 시대 학교에서 이 마음 공부를 기본 과목으로 채택하는 시대 영성이라는 이름이 됐든 뭔 이름이 됐든 이런 걸 기본적으로 채택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들의 시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인문학 인간학 자기가 누구냐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어느 대학교에서 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불교학 이럴려니까 사람들이 안 와서 이거는 불교학 이라고 할 수 없겠다 이거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공부니까 인간학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철학의 가장 근본이잖아요 종교의 근본이고 영성의 근본이고 철학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니에요 그 철학의 근본이 이건데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모든 것의 뼈대가 되는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공부거든요 뭐 서양 철학의 아버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를 들어 플라톤의 무슨 이데아 사상인 이런 게 모든 철학이나 현대 학문이나 이런 모든 것의 근본이 됐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과 이상이 둘이다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까지 인류의 근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뿌리만 바뀌면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게 둘이 아니다 라는 거 색직식 공에서 끝났는데 혹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여서 끝났는데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또 신을 창조했다 이 연기적인 둘이 아니다 라는 신과 인간이 인간과 천상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라는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다 라는 코비아와 이데아가 둘이 아니다 형의사학과 형의사학이 둘이 아니다 이런 어떤 본질적인 통찰 이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어떤 뿌리가 되는 정신의 바탕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융합 통섭 얘기하는 게 왜 그래요 옛날에 다 따로따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연결성에 눈뜨기 시작하는 시대거든요 이제 이 불의법에 눈뜨기 시작하는 시대가 놀랍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직은 좀 느리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바로 그 공부를 앞당겨주는 그런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불의보기 시작하는 거에 대해 진정한 나의 삶은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조작하지 않고 살 때 진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살아요 더 열정이 넘쳐요 두려움이 없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런데 조작하지 않아요 조작하되 조작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바라는 게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바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그게 조작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런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라는 걸 알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그러나 언제나 나에게는 최선의 결과만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최선인지 아닌지 내 머리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조차 알아요 겉으로 봤을 땐 최선이 아닌 것처럼 내 생각으로는 최선이 이건데 겉으로 봤을 땐 최선이 아닌 것 같은 결과가 벌어졌지만 그런데 그 논에서는 알아요 그것이 최선이니까 일어났구나 내가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구나 모를 뿐이에요 삶이 그대로 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삶의 모든 걸 맡겨요 티끌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게 본래 없기 때문에 우주법계가 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그럼 내가 거기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 잘 살아야 된다 못 살아야 된다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법계가 살아요 법계가 알아서 법계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밥 한 공기도 먹을 수 없어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됐다면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법계가 거기 동의한 거예요 그 인연이 시절 인연이 왔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가난하면 나는 그게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저놈과 내가 옛날에 경쟁자였는데 쟤는 부자가 됐는데 나는 안 됐다 그러면 비교해서 괴롭다고 생각해요 쟤는 시절 인연이 자기 복이 자기 업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저 캐릭터는 나는 그 복이 아직 안 온 거예요 올지 안 올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금생이 올지 안 올지 그러니까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나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아예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아프리카에 다 죽어간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부자와 비교하면서 비참해 할까요? 비참해하지 않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나의 비교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비교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놔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산다 내가 못 산다 이런 게 없어요 조작이 없어요 내 뜻이라는 게 없어요 있는데 없어요 무엇이든 마음껏 상상하고 꿈을 펼치며 살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고 살아요 마음조차 내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껏 마음 내는데 아무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원래 죽을 건데요 뭐 그리고 죽는 게 죽는 게 아니거든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래 그 죽는 내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조작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러나 해요 하되 하미 없이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되 하미 없이 할 때 나는 조작한 바가 없는데 더 잘 돼요 주변에서도 더 알아줘요 더 인정해줘요 법개가 될 거는 알아서 되게 해줘요 안 될 건 알아서 안 되게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강물에 떠가는 마른 통나무처럼 힘을 빼고 다만 흐르기만 해라 그냥 흐를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야 돼 저렇게 바꿔야 돼 하면서 조작하며 살다가 문득 조작을 쉬고 이렇게 내맡기고 살게 될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몸에 힘이 빠져요 릴렉스 되고 이완이 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자기 고집이 없어져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고집할 땐 고집해요 옳다 그러다 분명히 판단할 거 다 해요 그러면서도 거기 전혀 얽매이지 않아요 걸려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그러고 살면 나는 잘돼도 괜찮고 안돼도 괜찮은데 희한하게 더 잘될 확률이 높아져요 안돼도 상관없으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요 가볍게 살 수 있게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다못해 이게 진짜 깨달아야만 가능한 거겠어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 환경에서 신의 행증 이러잖아요 딱 굳게 믿기만 해도 마가바드 기타에서도 믿음의 길이 있다 이래요 환신의 길 굳게 믿기만 해도 그렇게 돼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 길에 톡 들어설 수가 있어요 굳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삿댄 견해를 믿었기 때문에 그 견해를 쫓아가느라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럼 이 견해만 바꾸면 되거든요 내가 아이가 삿댄 견해였구나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다보면 야 이 깨달음이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진짜 필요한 거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해요 이제 이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필요한 거 맞나? 라는 생각보다도 이걸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나? 누구에게 다 갖춰져 있는 건데 이걸 뭘 깨달음이라고 하지?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큰 선생님들 중에는 이거 그냥 문득 한번 알아차리면 끝나는 공부인데 싶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해요 라는 말도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굳게 믿기만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건 신심 신심이고 불심이라고 했거든요 신심이 장하다는 걸 깨달음과 동일시 했어요 굳게 믿기만 해도 되는 공부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깨달음이라는 무게감이 확 떨어져요 일체중생이 그대로 부처구나 자기를 막 내가 깨달았다 우월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만 있는 거래야 좋죠 그러니까 애고는 절망해요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애고는 이 자리를 확인하는 가까이 근처 갈 때까지도 애고는 계속해서 절망해요 아상이 기분 나빠요 이거는 내가 깨닫고 나서 나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아상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게 절망 무너진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아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사라지는 공부예요 그게 진짜 하심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